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켠거야? 켠거에요 켠거 마이크 나가? 마이크 나가요 켠거에요 가운데를 회피하시네 어민이형이 재배면 됐다 아니 가운데 앉아 종수야 니가 가운데 앉아야지 밸런스가 가운데가 적게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너한테 오자마자 화를 내 아침부터 아니 가운데가 작게 나와서 너를 여기 앉히는 거라고 매번 얘기하는 거 같아 오프닝이 오프닝 오프닝에 항상 똑같은 거 나오는 거야 이거까지 닦았제 여기 가운데가 이 렌즈가 여기가 작게 나와 끝에가 커버게 나와 양쪽이 크게 나와 종수씨 계속 하는 거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번 나는 부담습다고 어필을 하는데 니들이 안 치는 거잖아요 작게 나온다고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큰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커지고 싶어요? 종수씨 더 커지고 싶으면 끝으로 가시고 조금 줄어도 되는데 더 커지면 다 커지면 상관없는데 두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괜찮아요? 그럼 자꾸 짤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종수씨 분명히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나온다고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보시면 꽤 커 꽤 의미가 있어 봐봐요 요거를 비슷한 카메라를 좀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아니 다르다니까 달라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작아 보이네 요거를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이쪽으로 보세요 광각 렌즈 이런 건가 이게? 이쪽으로 보세요 광각 렌즈 봐봐요 여기 있어요 이 정도 얼굴 크기에요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종수씨 티가 똑같구만 달라 종수씨 달라 달라? 어 많이 달라 일로와 제가 작아졌잖아요 지금 왜 제가 작아졌잖아요 종이 일로와 달라? 어 달라 너는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앉아 거기 있어 그렇게 해 묵직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오자마자 뭐 먹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중요한 게 그게 저는 진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 뭐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먹지? 이러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 지금 쓰러질 거 같아 그 물도 물 역시 모르겠네요 아니 먹는 거 역시 모르겠네요 물 먹을 거야 어 나도 물 먹을 거야 그래서 안에 물 있는데 괜찮으니까 어 나 물 어 안에 있는 것도 먹을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 왜냐면 아까 편집자님이 예 질권이라 하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물 먹을 거야 의중이가 물 먹을 거야 하길래 목이 마르니까 이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뭐 그걸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하하하하 이걸 먹고 또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밥을 맛있게 못 먹으니까 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거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절 깔린 거는 제가 조절을 하는 거죠 어 먹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다 이렇게 깔린 거잖아요 기본이야 베이직이야 베이직 아 그럼요 그렇죠 베이직을 깔고 가서 바탕이지 오늘 티셔츠가 다른 거는 원래는 이거예요 제가 정석입니다 하얀색 청춘부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맞아요 맞아요 빨았어요 제가 빨았고 저는 잘못 입고 왔어요 저는 이거 입고 왔어요 아까 와서 야 왜 안 입어서 그랬더니 언제 그럼 또 화냈어 화내 아주 그만 내 넌 이제 화내게 아니라 언제 내가 이랬지 그래? 말투가 좋아서 보면 그냥 화내 보면 제가 자주 받는 오해 비슷한 오해인데 프레임 본인은 몰라요 응 근데 이 그 남들이 느꼈을 때는 달라요 아 말투가 공격적인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맨유가 얼마 전에 졌어요 뭔 소리야 그 얘기를 왜 해 4대0으로 사떡? 사떡으로? 사떡사떡? 사떡사 사떡사 내가 오늘 몰라가지고 찾아봤다 처음 들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팀이에요 브래드포트 브래드포드 문제는 아니 나 들어봤는데 이만 전 잘 몰랐어요 다른 팀은 아니야? 호락호락하던데 13등 13등 브래드포드 근데 브래드포드 지난주에 또 졌어요 며칠 전에 또 졌어요? 같은 팀에? 다른 팀에 그 팀은 어디 팀이야?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연패에요 지금? 몇 연패? 2연패 2연패는 많이 하잖아 팀들이 많이 하죠 근데 사떡이 좀 큰가봐요 그게? 4대0 맨유라는 팀이 우중에서 사떡사떡 시켜주죠 우리 아 좋다 좋다 추가로 그럼 떡볶이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배가 부르진 배가 고프진 않아요 아침 먹고와가지고 떡을 너무 많이 먹었어 적당히 사이드로 아침 먹었어요? 저 먹고왔어요 김치찌개 밥 먹고와가지고 사이드로 먹을게요 사이드로 사떡사떡에서 떡만 먹어요 왜냐면 떡 역할이니까 하하하하 좋다 소세지나 우리가 먹을 테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고 밥을 일단 시켜놓고 가자 근데 뭐 사떡은 아니 근데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다보면 나오는거야 상대도 푸른데 상대도 푸른데 창피한게 아니야 그거가지고 여러분들 막 놀리고 이런거는 진짜 좀 맞아 나는 동조하기 좀 싫어요 나도요 뭐 오떡도 있고 육떡도 있고 하는건데 걱정돼가지고 그 뭐야 근데 뭐 경기 내용이 좀 안좋았나 안 봤어요 축구를 안보니까 경기 내용이 좀 안좋아 아쉬웠어요? 본인이 알죠? 내용이 안좋았죠 내용이 많이 좋은건 뭐가 있었죠 좋은건 없었어요 내용이 안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꼴찌에요 13대 꼴찌는 아니고 왜? 13대였어요? 20등 아니에요? 아 20등이에요? 4등 아니에요? 들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2라운드밖에 안했으니까 아 2라운드인데 2패니까? 꼴찌네요 아 이번에 새로 시작한거구나 이제 시작했어요 뭐 맨유나 하나는 다를게 없나요? 날도가 있어야 되나? 날도가 있었어요 없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늘 있어요? 아니 지금 경기 나왔어요 안가요? 나간다간다간다갔어요? 이제 날도? 네 뭐 대회가는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남았어요? 아 진짜?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챔스 이제 갈 수 있는 팀으로 아 근데 이제 원하는 팀이 없어서 오 젤치 젤치 그러면 더 내부적으로 좀 약간 결속이 좀 흔들어 분위기가 좀 안좋죠 감독도 바뀌고 이랬는데 좀 성적도 안좋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개보다 무서워 날도가 참 날도 한골도 못놨어요? 4대 떡이라고 아니아니아니 지난번에 2대1이더라고 7일날 심지어 자체골 아 자체골이야? 골을 넣은적이 없어요 맨유는 골을 넣은적이 없어요 아 진짜 날도가 잘못했네 우리 의중이 막 속상하게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제거는 아닌가요 물 드신다고 큰걸 사도 주셨네 아니 날도가 안갔구나 근데 걔는 되게 추하네요 나는 챔피스 우승하는 팀을 가고싶다 그랬는데 너 필요 없는데? 챔피스 나갈 수 있는 팀 나갈 수 있는 팀 네 굉장히 추하네요 아니 뭐 또 추해 욕심이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은 없는데 욕심이 났습니다 날도는 이제 좀 정들었어 아 정들었어요? 날도 내가 말 놔도 되잖아 날이 많으니까 날이 많으니까 날도가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 애가 그러니까 날도 대단해 날이 대단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쯤이면 약간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이 끌고 가는 어? 자기의 이 이 어떤 그 분출 분출하는 욕심 이거 끌고 가는 거 이거 또 아무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오는 게 아니야 뭐 시킬까요? 시키자 뭐 먹고 싶어요 아니 종수씨가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물어봐요 어차피 종수씨가 또 아니요 아니요 컷이잖아 또 컷 맨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의견 제시를 하면 니들이 옆에서 계속 구살이를 놓잖아요 구살이 안 나요 아니 진짜 진짜 구살이 한 번 안 낼게요 알겠어 뭐 의견을 한 번 주시면 소떡소떡? 소떡소떡 그게 배달이 되나? 소떡 떡볶이를 하면 이제 메뉴가 됐어 그럼 떡볶이 괜찮아요? 분실? 아니 뭐 질기지는 않는데 이거 싫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우우우 브레이크가 걸렸어 한 번 브레이크가 걸렸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구 형 이 시간에 오늘 광복절이고 시간이 일러서 되는 게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찜한 가게를 보여주세요 찜한 가게 찜한 가게가 뭐예요? 침창배 님이 즐겨먹는 가게를 찜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게 됐어요 찜 안 해요? 찜 안 해요? 그게 있어요? 난 찜 안 하는데 찜 안 해요? 찜 아래요 나는 쟤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집은 찜 해놓는 거야 자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나오지 않나요? 찜이 있어 야 한 개도 안 했구만 아 그렇구나 나도 찜 안 해놓는데? 이걸 안 한다고? 찜 한각이 몇 개 있어요? 네? 몇 개 있어요? 저 한 스무 개 있죠 정수시 동네에서만 아닌가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그 정도면 다 해놓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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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한테 다 찜이면 나는 찜 한각이라서 찜을 먹겠다고 생각보다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서 먹으면 다 맛있지만 달라요 양이나 이렇게 또 이제 또 잘해주고 이렇게 서비스도 그렇고 즐겨찾기 같은 거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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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같은 거죠 야 이렇게 해야 쪄 이렇게 해야 찝니다 그래도 찌방각이야 아니 그리고 여기 네 개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분명히 중요한 기능이야 아 중요한 기능이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지 아 맞아 맞아 중요한 거야 종수가 맞아 네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얼려던데 니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난 혼자 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니 그 저번에 그 프로젝트로 한번 요리도 하고 뭐 덜 시켜 먹기 운동하지 않았어 아 그래 요새 좀 집에서 집밥 같은 거 많이 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도움도 좀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새 배달 음식이 확 줄었어요 어 네 진짜 많이 줄었어 아 좀 그 몸도 좀 줄은 거 같아요 확실히 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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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어 조금 그러면은 메뉴는 결국은 뭐 국밥으로 가요? 아냐?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아 찜이 없어서 할래 임마 아니면 아 이런 느낌으로 국밥 맛있는데 국밥 맛있어 국밥도 좋은데 국밥 먹을 거야 아침일까? 어 섹시한 떡볶이 아니야 떡볶이 싫어하잖아요 떡볶이 별로 좋아진 않네 섹시하면 뭐 섹시해 끌린 거야 섹시해 끌린 거야 나 섹시한 거 좋아하고 얘는 섹시한 거랑 먹을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 거 좋아해 자 뭐 아니면은 뭐 찜 같은 것도 괜찮을 거 같아 찜은 아침에 좀 가요 그래 아까부터 우리 아들 시키라고 한 거부터 가 아 근데 주는대로 먹을 거 같은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요새 이게 되게 예민해 지난번에 호민이 형님이 주는대로 먹지 예 아 예 호민이 형님 MT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자기 한 네다섯 시간 전에 먹지 말라고 네 제가 그걸 요새 지키고 있거든요 네 죽을 거 같아요 잠이 하나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먹고 나서 자는 게 버릇 돼서 그래 맞아요 항상 배고프면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한 몇 시쯤 잘 거 같으면 그 전에 안 먹고 만약에 정 배고파서 뭘 좀 먹잖아요 네 그럼 안 자요 그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그건 안 좋은 거 같은데 밸런스가 망가지는 게 더 안 좋은 거 그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한 끼 한 끼가 되게 소중합니다 네 아 이런 측은 네 그 로테이션을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거에요 아 로테이션이요 그걸 하고 자기 전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에요 그게 먼저였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몸이 찐 사람은 빠지고 마른 사람은 찌고 그게 규칙적으로 그 시간까지 맞추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 그게 매일이었구나 그럼 만약에 그 자는 시간이 됐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억지로 좀 자버릇하면 몇 번 자버릇하면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애들 돌리듯이 낮에 뭐 이렇게 막 딱 빡세게 네 어디 뭐 가요 피드카페라도 가가지고 한 번 주고 와요 얘네랑 같이 막 놀아 에이 그렇게 해요 국밥 먹을까요? 뭐야? 국밥? 국밥? 졸구드라 국밥 국밥은 나쁘지 않아 국밥은 맛있지 나도 국밥 좋아하니까 국밥 좋아하는데 국대장 맛있잖아요 국대장 이거 엄청 아 괜찮지 국대장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거 무조건 나올 거 같은데 크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 10번 안쪽으로만 해줄래요? 아 지난번에 승우 오빠가 국밥 맛있는데 네 그거 있어? 있냐고요? 네 전화해볼까요?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거는 돈 주고도 못 먹는 국밥이었어요 고기가 너무 싫었어요 약속하면 시키고 바로 출발하고 크 10번만 알았어요 10번 안쪽으로 해요 오늘 나 근데 국물만 먹을 건더기만 먹고 밥은 안 먹고 왜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근데 먹고 싶어 아 이걸 보니까 원래 별로 먹을 생각 없었는데 여기 시킬거에요? 제가 그 진짜 그때 먹어서 막 차돌이 이렇게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차돌라 몰랐어 몰랐어 차돌라 몰랐어 나 이거 먹을래 원픽이다 원픽 차돌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자꾸 안 좋아한다고 한거야 그러니까 차돌라 좋아하잖아 원래는 그렇게 안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서순이 박인데요 근데 먹다 보니까 좋아졌어 진짜 맛있어 먹다 보면 물리는데 원래 차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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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보면 물려야 되는데 요새 집에다가 냉동 차돌라 1kg 사가지고 1kg? 어 이게 수입산이 있어요 이거 사서 먹다 오면은 이게 또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마다 넣어서 먹거든? 라면 먹을 때도 약간 사이드로 계속 넣어도 괜찮 원래는 사이드여야 되는데 메인가? 고기가 면보다 많아질 때도 있어 아니 뭐 보기 좋아요 잘 먹는 게 좋은 거지 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잘 못 먹으면 그치 저도 그거 여기서 먹었던 거 있잖아요 쿠캣? 네 쿠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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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서 계속 쌓아놔요 아 그렇구나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 잘했다 그러면 그거 하죠 저는 그냥 그냥 육개장? 어? 설렁탕도 있네 전통 육개장으로 갈게요 근데 전육 전육으로 어? 똥만둑국도 있네 어? 한방 복쌍 한판? 어? 이것도 밥도 없기 때문에 밥 안 먹고 싶다 보중씨한테 보쌈 먹을까? 보쌈? 나는 보쌈 시키고 밥 시키고 내 거 보쌈 같이 먹으면 되잖아 둘이 사이드로 그렇게 합시다 쿠캣 못하는데 괜찮아요? 쿠캣 안 할까요? 아 그럼 내가 국물을 좀 덜어줘도 돼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아 그럼 쿠하잖아요 아 해도 돼요 아 그 두 중에 낙인데 그래 그러면 조금 들릴 테니까 쿠 다섯 번 놔두고 당구님 이게 약간 먹을 때 쿠캣 하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게 크가 아니라 으을 번져 으缥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그러는 게 크는 크는rauen 술 먹을 때 Pew 두구르 이게 왜 그러냐면 억지로하는 게 아니라 칼칼한 목에 세 comprendre 여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알지 몰라? 아 뭐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칼칼하게 딱 걸렸을 때 여기를 한번 캬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 근데 이거 하면 더 맛있어 이거 풀어줘야 돼. 여기 모기에 딱 걸리는 칼칼한 맛이 있거든. 약간 요새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눈으로도 먹고 콜로도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음식을 더 잘 즐길 수 있어. 이게 목이 목젖을 풀어주는 거야. 대봐라 야 대봐라 야동 야동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종수씨는 차돌? 차돌계장? 차돌 차돌 아 우리 근데 다 흰티 먹고 와서 빨간 거 국물 티면 웃기겠다. 빨간 돼지 뭐. 그건 맞지. 편하게 입는 거니까 다. 요거에다가 아 전.. 나도 차육을 먹을 거야? 차육 차육. 바스라이팅 당했는데 종수한테? 아 맛있어요. 차육이 이처럼 비싸네. 고기가 들어가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 원래 맛있잖아. 원래 고기가 있는데. 아니면 내 보쌈을 같이 먹을 거면 그냥 전통 육개장으로 가고. 아 이것도 다른 고기인데. 아 이거는 야 보쌈은 삼겹살 수육이고 대료기고 이건 소고기인데. 차육은 싸추가 없어. 싸추가 왜? 아 사장님 추천이 아니야. 이것만 빼고 다 있어. 어 사장님이 저거 추천 안 하네. 이거 혹시 우삼겹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돌이겠지. 차돌이겠지. 설마 우삼겹. 우삼겹이면 우삼겹이래. 아니야 요새 우삼겹인데 차돌이라고 많이 넣어. 다 차돌이라 그랬는데 우삼겹 넣을래. 싸추가 없는 경우는 두 개야. 아 그래? 좀 마진이 좀 덜 남는다거나 아 그래? 마진이 덜 남아서 좋은 거지. 우승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먹는 게 좋은 거지. 덜 남는다는 거나 맛에 약간 자신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야.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어.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가 그럼 노추로 가고 네가 싸추로 가. 전통육개 형. 그래 그럼 내가 전통육개장으로. 뭐가 다른지 한번 보자. 싸추와 노추도 뭐가 다른지. 근데 이게 뭐 차돌 이래놓고 우삼겹 들어갔는데 많아요. 불법은 아닌가봐. 네. 제가 그럼 세 개. 아 밖에. 윗개 분들도 시키고. 아 그래 그래. 두 개 더 시키고. 윗개 분들도. 싸추러 가고. 나는. 의중님이 오늘 새벽 아침까지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 봤어요. 제가 요즘에 낮에 자가지고 잠을. 제가 원래 규칙적으로 저도 안 자는 스타일이라. 근데 왜 살이 안 찌까 너는? 살 쪘어요 많이. 알겠습니다. 잘 먹고 잘 먹고 잘 안 자야 돼. 난 그래도 움직이긴 하니까. 맞아 맞아. 내가 너무 안 움직이고. 종수는 좀 많이 안 움직이고. 난 좀 움직이긴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리고 기본 골격이 네가 좀 좋긴 해. 사실. 기본 토대가. 원래 좀 튼튼해. 약간 건강한 몸이고. 난 그럴 정도는 아니고. 건강해서 좀 많이 쪘죠. 축구도. 아 맞아. 얘는 요새 축구. 아 근데 요즘 조기축구 안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잘렸어요? 뭐라고. 아저씨들이 너. 왜 안 나오냐고 하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간다고. 네.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 바쁘시죠 요새. 못 나가가지고. 아 의진 씨. 드디어 바쁜 척 하는 거예요? 아니 바쁜 척이 아니라. 주말. 토요일마다 뭐가. 토요일에 조기축구 나가는 날인데. 네. 토요일에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일정 하는 거네요. 바쁜 척이 아니라. 오늘 어디 가세요? 밤에? 가지가지. 바쁜 척 하는 거예요? 뭐여. 말을 안 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는데 말하는. 아니 그냥 나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기축구 얘기를 하니까. 결혼했잖아. 결혼했잖아. 아니 조기축구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말 안 하고 가잖아 조용히. 아니 조기축구 얘기를 하니까. 난 되게 한 거 같은데. 저는 이따가 이제. 오늘. 밤 12시에. 라이브 커머스. G 라이브에서. G 마켓에서 하는 거였거든. G 라이브에서. 갤럭시 폴드4.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나 하나만 줘요. 나 핸드폰 바꿔야 돼. 아니 제가. 그걸로 안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아 돈으로 받아요? 만약에 드리려면 제가 사서 드려야 돼. 사줘요 그럼. 나도 지금. 핸드폰 한번 보고 제가. 진짜 바꿔야 돼. 야 나 한 4년 됐어 이거 봐. 4년 됐어 봐봐요. 4년 4년. 너 기종이 뭐야? 나 갤럭시 노트9. 노트9면 쓸만하지 아직. 노트는 쓸만해. 발색이 좋다 이거. 저는 갤럭시 S10인데. 야 내 거보다 최신적이네. 아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빨리 달아요. 와 나 이거 하네. 아니 뭔. 제수씨 사진이 있고. 얘 살았구냐. 넘겨서 이걸 오픈하잖아. 또 제수씨가 있어. 아 그니까. 뭐야 이게. 왜 이렇게는. 살아가니까. 그리고 카톡도 제수씨 사진이 있고. 뭐야. 어? 근데. 근데 막 우리한테는. 카톡은 4사진 되어있는데. 봐봐. 같이 찍어 같이 찍어. 아니 보여줘도 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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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렇게 살짝 가리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 닫혀있을 때 어때. 이거 보여도 돼요? 네 보여주세요. 와. 열면. 열면. 열어봐요. 열면. 열면 또. 야. 아니 그만해. 왜 그래. 이러니까 결혼하지. 옆에서 3D를 계속 보는데. 왜 해놓는 거야. 니 핸드폰이에요? 아니. 아니. 니는 못했는데. 한자. 한자. 야. 강릉가서 봤던. 강릉가서 봤던. 좋다 좋다. 강릉가서 봤던. 좋은 그 붓글씨가 있길래 해놨죠. 넌 좀 하래요. 넌 좀 하래. 아니 근데 그런거. 시작할 때는 강릉에 있는 소나무. 아니. 나 이런거 이렇게. 그런거 어떻게 해요? 안해놨어요? 아니. 안해놓은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얘는 그냥 딱. 아니. 세팅을 좀 위젯이라고 할 줄 몰라요?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인터넷 찾아볼게요. 이거 스마트폰인걸 아세요? 알죠 알죠. 너는 신제품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래. 기존의 기능도 사용을 못한지는.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폰으로 써요. 스마트폰으로. 더 오래 쓰기 위해 순정으로 쓰는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계자 뵈면은. 저도 저도. 갤럭시 폴더. 네. 폴더. 저는 이제껏. 얘기 좀 해주세요. 갤럭시만 썼어요. 한 번도. 저도 갤럭시만 썼습니다. 갤럭시 외길인색. 아 갤럭시에요. S10. 노트 9. 3개 부탁하면 될까요? 제 것까지? 네. 저도 안주거든요. 아. 본인 안주면 대신 2명이 달라요. 그건 맞아요. 본인 출연료를 좀 깎아서라도. 아 너무 그렇습니다. 무조건 2개. 무조건. 하나만 된다고 하면 굳이 또 하나라고 하면은. 폴드는 접히는 건데 괜찮아요? 어. 저 잘 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잘 접을 수 있어요. 저 신세대입니다. 접히는 거 좋아요. 딱 접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10시 반까지 가야 돼요. 거기를. 뭐 그 전에 끝나잖아요. 이거 어차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원래 10시까지 하는 거 같은데. 보통 한 10시는 하죠. 나는 우리끼리 모이면 항상 설레여가지고 되게 늦게까지 할 생각하고. 아니 어차피 강남으로 가니까 10시쯤에 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넉넉 잡아서 한 9시에 끄면 이쁘죠. 아 아쉽다. 좀 더 놀고 싶었는데. 그래서 12시에 거기서 라이브. 이거는. 말해서 두고 꺼는 제가. 아니 근데 이거는 병건 씨의 어떤 불찰이죠.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 이게 먼저 잡혔을 거야. 맞아. 일종이. 근데. 아니 근데 의중아. 병건이가 우리 전화기 챙겨주잖아. 그래서 지금 접고 있어요. 그렇지. 참아야지 우리가. 기대할게요. 병건 씨가. 이게 딱 방금 얘기해서 두 개 챙겨준다고 방금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종수 씨 이건 뭐예요. 김종수 철명심. 아 일체유심죠. 불교. 왜 해놓는 거예요. 에? 철경수 씨 중학교 때. 참 감명. 보여줘도 돼요 이거? 아니 한자로 해놔 왜. 이게 왜냐면. 이게 불교 용어인데. 이제 모든 건 마음먹기 따라 이게 다르다. 이게 우리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이게 선생님처럼.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또 생각이 계속.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디 찍은 거야.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포함나? 이게 메타세카이어 그거 아니야? 모르잖아. 니가 찍었는데. 모르는데 이걸 왜 해놓냐고. 기본. 몰라요? 기본은 아니지. 네가 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안 예쁜 사진을 기본으로 해놓은 리가 없어. 예쁜데? 그래요? 아니 근데 되게 예쁘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 그냥 일반인이 찍은 거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해치고 있다니까. 이 더러운 이거민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도 다. 예쁜데 왜? 어? 난 왜 이거지? 막 뭐죠? 기본인까봐. 나 이거 해놓은 적이 기억이 없거든. 아. 아무것도 안 해놔서 그런가? 너는 그리고. 난 이거네. 애초에 그냥 SNS 자체는 안 하잖아. 그래.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도 잘 안 하고. 야. 우정 씨는 그럼 일부러 이거를 설정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한 거지. 사랑꾼이니까. 아니 근데 나도 이거 잘 안 해놓는 거고. 보통 와이프가 이렇게 바꿔놔. 그냥. 아. 와이프분이 바꿔놓는 거야? 아. 니커를 몰래. 아. 몰래가가지고. 자고 있을 때 몰래가가지고. 몰래 바꾸는 건 아니고. 나는 굳이 뭐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아니 근데 이게 의지영씨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라 부끄러워 그러는 게. 우리끼리 만나면 항상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도 놀러온 건. 제가 지난번에 놀러가서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얘 그래놓고 SNS에 제일 먼저 올린대. 아. 아니 와이프한테는 보내지. 보내는데 SNS에 올리고 보낸대. 아. 근데 SNS에 올리고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거 맞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나 해. 너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해서. 사랑하니까. 아니 안 좋아. 뭐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평상시 하고 다니면 말하고 다르니까. 좀 약간. 내가 뭐 말을 어떻게 하는데요. 말을 좀. 아. 그렇게 안 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지금 사람들도 지금 막 보잖아요. 아니 와이프한테 내가 그렇게 안 해요. 미쳤어요? 와이프한테 누가 에잇 뭐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딱. 뭐 말로 했다는 게 아니고. 평상에 그 어떤. 에티튜드. 태도가. 그냥. 아니 뭐 그런 거 뭐. 별거 뭐 안 해요. 우린 따로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닌다 이거지. 거기서 이제 온도차지. 둘이 있을 땐 되게 스위트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괜히 민만하니까 자기가. 그래요? 제가 놀러 갔잖아요. 커피. 아. 이렇게 한다니까. 커피 이랬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 커피. 아 이런 스타일이야. 담남자 스타일이야. 절대 아니에요. 저런 거 그건 다 MSG고. 네. 그래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커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돼요? 네. 제가 그리고 항상 가서 이쁘다고. 너무 이쁜거야 집이. 잘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아뇨아뇨 이렇게. 아 다 필요없어. 막 막 흔들리자 있고. 야 진짜 이쁘다. 그랬더니. 아 이거 쓸 데도 없어. 막 이런. 쓸 데도 없어. 다 쓰지도 않아. 막 이런. 쓸 데도 없어. 주석이야 주석이. 진짜 뭐 이렇게 흔들리자가 있는 거야 집에. 되게 유럽으로 되게 이쁘다. 버릴 거야 곧 버릴 거야. 근데. 야 이거 안 추다 안 추다. 옷만 걸어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되게. 누가 내놔서 갖고 왔어. 막 그런 느낌. 괜히. 그러니까 그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관여한 게 하나도 없고. 와이프가 그냥 다 알아서 한 거라서. 그럼 더 칭찬을 해야. 그러니까 되게 이쁜데. 엄청. 난 그런 짓 못 봤다. 아니 그래. 나는 뭐 알아서 하고 싶은데 해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바로 감흥에. 자기가 생각 못한 말이 나오잖아요. 와 너무 이쁘다 이러면. 와 너무 이쁘다 이러면. 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뇌까지 가기 전에 이쯤에서 반응을 해. 일단.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해. 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애티티드 자체가 약간 밸런스충이라서. 칭찬하면. 과한 업텐션이나. 과한 다운텐션을 약간. 올려주시면. 경계합니다. 그런 거 경계하죠. 다운되면 올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했으면 불러주고.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애티티드가 있어요. 삶의 태도에서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캐스터병이라고 봐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캐스터라는 건가요? 이름 따라. 가운데 중 자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의중이라. 네. 좌우로. 중 딱. 딱 맞춰서.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좀 그런 게 있어요. 과하게 칭찬하면 좀. 아니다라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 의중쇼아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떠들어. 가만히 있어. 왜냐. 자기까지 끼면 과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 또 말 안 해. 그럼 또 나와. 아 그래서 의중씨 그런 것도 있어요. 중계할 때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프로처럼. 개인 방송할 때는 또 이렇게 또. 좀 약간. 과묵한. 뭐 적절한 일 아닌 거 같애. 적절한 일 아닌 거 같애. 적절한 일 아닌 거 같애. 배고파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배고픈 말 안 해도 돼요. 왜 굳이 억지로 말을 하시면. 미안합니다. 적재적소에. 그 어울리는 말만. 언제 왔는데. 몇 분도 어울린데. 아 방금 시켰어요. 근데 병건 씨는 전화기가 좀 새 것 같은데요? 저는. 디아블로 에서 보내줬어요. 디아블로 에서요? 디아블로 에서요? 아니 디아블로 아니다. 많이 잡고 똑바로 왔어요. LG유플러스 에서. 디아블로랑 같이 했는데. LG유플러스 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 거 하나씩 받을 때. 우리도 한 번씩만 생각을 해줘요. 하나잖아요. 제가 봤어요. 쓰는데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내를 줬는데. 넌 도리토스나 받아와. 안 줬네. 아내를 줬는데. 아내가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깠어요. 그건 뭐 인정이지. 아 도리토스는 인정자비로 안 좋은데 어떡해. 아니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트라이애슬로. 아 우승했죠. 또 우승했어? 뭘 자꾸 우승하냐고. 쏴지도. 너도 좀 쏴. 그런 거 있으면. 아 우승한 거요?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받을 때 명분이 있지. 그래. 그래. 지금도 화 안 냈는데 화낸 거라고. 이게 이런 거야. 화 안 냈잖아. 근데 네가 말하다 보니까 몰입해서. 하는 거 아냐. 이렇게 할 때. 약간. 종수 씨는. 어 얘가 화내나? 그럼. 이러면 어떨 거예요 당근 씨.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뭔데. 이렇게 말도 안 하게 할 거면. 난 왜 불렀냐.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배고프다고 안 징징대든가. 둘째 하는 말 해주세요. 한 끼 하라고. 아니 근데 배가 고픈 거는 징징대는 게 아니고. 내 어필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줄 아무도 모르잖아. 아 그렇죠. 어필을 다섯 번씩 하면. 알아야 되나. 징징된다 그래. 다섯 번씩 하면 징징된다 그래. 아니 종수 씨 배고프고.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게 징징대는 거는요. 저 사람 배내드. 아 배내드. 저런 사람도 있는데. 앞뒤로? 전 누구로 갈까요? 전 누구로. 앞뒤로 두 명씩만 해주세요. 안딱지가 나니까. 도망갔어요. 안 보겠습니다. 안 보이네. 다음에 보이면 제가 이제 허락없이 배내되겠죠. 저 닉네임을 기억하세요 닉네임을. 그렇게까지 또 제가 디테일하고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니들 조심해라. 10분이면 와요 10분이면. 아까 하려던 말 뭐예요? 까먹었어요. 아. 뭐였지? 아. 그 아까 뭐.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쏘기로 했잖아요. 애초에 그냥 다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공유할까요? 어 좋아요. 나요 뭐. 아니 뭐 괜찮아요? 진짜. 아니 뉴스 기사도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지. 형님이 공개했으니까 두 분 공개하세요. 저는 너무 좋죠. 아니 그게 유튜브만 25억이지. 따지고 보면은 이것저것 부수익까지 하면. 오. 그게 말이 되게 많은데. 아. 몰랐어? 기사를 그렇게 보는데. 기사를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아니 같이. 먹는 것만 봐요. 예능만 보는구나. 찐놀랐는데. 연예인 얘기만 보는구나. 그게. 진짜 놀랐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 서랑설레. 야 이게. 추측. 어. 개인활동이 포함됐냐 안됐냐. 아. 당연히 됐다. 안됐다. 아 나 맞아. 어제 나 채팅창에서 얘기했는데. 진짜였어. 아니 기사상으로는. 유튜브 수익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포함이 됐다 안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포함이. 안됐다고. 아니 됐다고 치면.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이러는 거야. 뭐가 뭐가. 댓글로. 아. 그 다른. 내 모든 활동이. 뭐 치료료나. 외부 그런거. 광고 뭐 이런거. 앞에서. 너무 너무 적은데. 이러는 거야. 너무 적네. 그러면서 딱 보면서 느꼈지.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파악이 안되는구나. 어. 왜냐 우리가. 천억이나. 이천억이나 모르잖아. 그치. 감이 안 잡히잖아. 그니까 한 이천억은 받아야겠는데. 이러잖아. 그니까. 이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어. 생각보다 적은데. 이러는 거지. 너무 많지 않아? 내가 봐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들만 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 모든.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좀 많아. 아. 그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거야.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저는 덜 받아요. 왜 덜 받아요? 월급 자기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응. 덜 받는 편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쓴다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출연료. 아 출연료. 방송 나오면 출연료. 맞아 맞아. 좀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럼. 그럼 뭐. 나는 어제 사람들이 내 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장난치는 줄 알았어 또. 지들이. 지들이 수입을 어떻게 하라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근데 사실 그게. 추정치잖아. 정확한 건 또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또. 얼핏 맞나 봐.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른데. 그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아. 뜨는 거야. 재무제표가 썼어? 응. 재무제표기 때문에. 나도 그걸로 접했는데.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럼 맞네. 그게 맞을 거예요. 대충 맞네. 근데 거기서 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아 그럼 그거네. 생각보다 그럼. 내 예상보단 적네. 그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200억 벌 줄 알았나 봐. 혹시. 나는 200억까지는 아니어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그것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분발해 그럼. 야. 여기서 충분히 한번 합시다. 혹시 숨겨는 재산이 더 있나요. 병건 씨. 분발하세요. 이 정도로는 지금. 아니에요. 심창민 님. 월클 친구는 좀 적습니다. 아니 나는. 월클 아니에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하하하하하. 침착맨. 이 정도 매출로는 월클 아닙니다. 월클 아닙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분발하세요. 더 하세요 지금. 좀 죽네요.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약간 기만일 수 있는데. 통장을 안 열어봅니다. 몰라요. 하는 것만 해. 그리고. 그 활동이. 돈이 안 되는 걸 좀 많이 해요. 아 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거를 몇 개만 하고. 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생방송도 사실 광고 두 개. 네. 진짜 많으면 세 개야. 두 개. 두 개 안 쪽으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를 조금 내가 자제하려고 그래. 왜요 왜요. 돈 싫어해요. 너무 많으면 피로감 느끼니까. 아 누가. 시청자 분들이. 네. 그리고 내가 개인 방송이 횟수가 많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3회 하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6회에 6회나 7회에 한 번 정도 광고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진 거죠. 그리고 얘가 일주일마다 그 일정표를 올리잖아. 근데 가끔 보면은 나도 뭐 대충은 알잖아. 그러면은 이제 침착민이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있어. 맞아요. 맞아요. 출연료와 상관없이 딱 봐도 아 이거는 그냥 얘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거나 이런 게 있어. 아 있어 있어. 지인 부탁도 있을 것이고. 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프로그램 출연은 사실 그렇게 막 수익이 막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이게 광고성 활동을 해야죠. 맞아요. 원래는. 큰 걸 이제 모델 촬영이나 예를 들면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돈이네.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어. 갤럭시. 아유. 대기업이거든 거기는. 네.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돈이 안 된다고 고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활동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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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냐인데 저는 이걸 좀 약간 두텁게 하고 싶어서 아. 뭐든지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두텁게 하는데 네. 저는 좀 더 두텁게. 아. 좀 더.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가 어?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정신이 없는데 보이는 거에 비해서 벌어낸 수익은 적을 수 있다.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약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로 머릿속에서 부풀어져 있었나요. 아. 지금 공개된 것도 엄청 많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장면 정도면.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기사로 접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 몰라요. 그냥 맡겨놨거든. 나도 사실 그냥 나는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보는데도 내가 정확한 걸 그냥 체크를 안 해. 그냥. 당근님도 곧 재무제표 공개 한 번 되시겠네요. 왜요? 아니 저 공개될 일이 없죠. 아 넌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도 아니고 저는 애초에 공개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만 공개하나요? 그럼요. 아니 공개하라는 건 아닌데 뉴스 기사에 나오는데 저희가 뭐 캐는 건 아닌데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종수 씨는 그 잠실 사시는 아파트 그것만 해도 반절 정도는 종수 씨 명이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단지의 반절 정도는? 아 아파트요? 이제 거진 다 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 고품화 중품화 이름 없는 부동산 재벌 많아 많잖아 아 근데 요새 님들 덕분에 너무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돼가지고 네 잠이로? 원래는 조형이 있었는데 이름 없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 잠실 프리스타 그래서 로드니까 네 저는 뭐 잠프 잠프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 잠실에 놀러 오실 때 연락 주시면 원하식 모실 때 아 그래요? 진짜로? 어디? 원하식 시그니야? 뭐 시그니 뭐 저 어저께 시그니를 갔다 왔는데 아 진짜? 왜요? 시그니 가서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아 거기서 주무시고? 하루 잤어요 제가 왜냐면 호캉스 아 호캉스 집에 너무 그게 없어가지고 호캉스 아 가족분들이랑? 없어서 가족분들이랑? 했는데 종수씨 자고 있는 거 봤어요 아 어 보이더라구요 사시는 아파트 보이더라구요 아 보이죠 보이죠 사는 거 보이죠 아 그쵸 보이죠 콘크리트에 쌓여서 그 안에까지 안 보여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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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서 자고 있구나 난 동은 아니니까 아 그쵸 어 맞네 맞네 아 거기서 다 보이죠 근데 거기서 너무 높으니까 너무 높아 구름이 있죠 구름에 건물이 가려져요 구름 위에 있어요 아 어제 구름이 그렇게 많이 꼈어요 내가 구름 위에 있더라구요 맞아맞아 그정도 크기면 그렇게 돼요 구름이 흘러가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맞아맞아 요즘같이 또 흐리면은 구름이 좀 낮게 깔려있잖아요 네네 더 그렇지 근데 평 평 시그니얼 평 그렇게 좋진 않아 그치 몰라 수영장이 너무 좁아 맞아 왜 이렇게 수영장이 좁은거야 크흠 아니 높이 있잖아 이렇게 넓은게 아니라 좁아야지 아 수영장이 깊을 수도 있겠지 깊지도 않아 깊지도 않아 저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아꼈네 만들 때 시그니얼 좀 더 쓰지 그 뷰만 좋고 뷰는 사실 다섯 번 보면 물립니다 뷰는 뭐 그렇게 높은 곳에서 좀 한라산 가면 더 높지 근데 사실 뭐 시그니얼 같은 데는 뭐 가성비나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이제 조금 느낌대로 가는 거지 되게 친절하고 좋았지만 그치 그치 고급 느낌이지 뭐 그 그 더 그냥 호텔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 다른 호텔 다른 호텔 거기가 만족도가 높아져지 남산에 있는 호텔 아 남산에 있는 호텔 남산에 있는 호텔 어디더라 W호텔? 이태원 위에 있는 그 걸어서 내려가면 산타고 슉 내려가면 이태원 있는 저는 몰라요 하얏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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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좀 오래돼가지고 그 느낌이 있어 오래된 느낌 그랜드 하얏트 하얏트 그리고 그 워커힐인가? 워커힐 W호텔 아차산? 어 맞아 있어 있어 워커힐과 W호텔 이렇게 같이 거기는 진짜 오래된 데잖아 난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때 뭐 W호텔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오성이가 육성급 호텔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 유일한? 유일한? 그때 그랬는데 아 좀 오래돼야지 오래돼야 W가 좀 굉장히 좋다고 아 W가 거기는 이제 그 표지판 있죠 그 도로 표지판 표지판부터 적혀있어요 아니 길이 W호텔 가맹집이 적혀있어 맞아 맞아 있어 있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자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 최초인가요? 그 W호텔 옆에 맛있나요? 이름이 뭔데? 이름 까먹었는데 원조 피자? 자기네가 제일 먼저 피자 가게 열었대 원조 피자네 근데 좀 비싸거든요 배에서 꼴룩소리가 나는 얼마? 얼마에요? 몰라요 내가 봤을 때 한 5천원씩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맛은 있어요? 그 맛이 중요한 건데 일반 뭐 도미노 이런 것보다 5천원 더 비싸요? 아 그 정도 느낌이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갱갱? 갱갱? 막 엄청 와 판타스틱 아우 막 어? 아일러브 피자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맛집보다는 약간 그 느낌을 먹는거지 우리나라 최초의 피자 그걸 내가 먹는구나 근데 이게 회자라는 게 참 이게 너무 비싸긴 한데 우리나라 빈덱덩이나 진비 없어요 아 그런거기 때문에 맛이고 원래 그 어디 맛집보다 그냥 동네 맛집이 크흠 맞지 맞지 근데 그게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 것도 고기가 맛있다기보다는 느낌으로 먹는거지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다는 느낌이지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를 낡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해산물이나 근데 바다 낚시가서 그 자리에서 떠먹는 회가 좀 괜찮더라구요 아 좋아요 제가 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고기보다 맛있어요 아 저 진짜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참 암튼 그 회를 분위기를 또 타는 분위기를 로맨티스트 회를 또 먹고 그 다음에 소주 한잔 딱 한 다음에 약간 취할 때쯤에 그 그 약간 그 뼈가 라면도 끼려 먹고 아시더라구요 음식이 완전 왔습니다 왔나요? 왔나요 벌써?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이따가 소영이랑 같이 둘이서 단둘이서 그 호텔 그 참실 롯데월드 그 무슨 몰이 있잖아요 31번에 그 푸드코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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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돈까스가 있더라구요 어 카츠 카츠가 카츠 정식이 2만원인거야 19,500원 어디 이름이 뭡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악영향 줄까봐 말을 못했어요 아무튼 비싸더라구 요즘 물가 많이 비싸서 비싸요 그래서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려 한 30번 걸린거야 졸았어 나 이러다가 소영이가 막 옆에서 아 언제 나오는거야 막 이래 어제도 사람 많았겠다 많았지 어제 주말이니까 아내는 잠깐 뭐 약속 잠깐 한 1시간인가 갔다오느라 밥을 우리들이 먹었는데 기다렸다는데 나왔어요 맛은 있어 맛은 있어 아 근데 그 가격은 좀 아니었나 그 가격에 그 시간 기다리고 뭐 이런거 따지고 근데 그 높이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나 자릿값 자릿값 거기가 그냥 다른데로 가격을 높아가지고 쌀 수가 없지 자릿세가 비싸때 그럼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그런 때는 일단 싸기가 힘들지 로드한테 부탁할걸 그랬어 쉽지 않지 로드한테 전화해서 아 근처에 맛있는데 로드가 뭐야? 로드 잠실 로드 프렌스 아니 뭐 그치 아니 찜에서 추천해주면 되니까 잠실은 또 그런데 또 송도를 가면 또 의중씨가 아니 송도는 안 비싸요 아니 비싼데 여기보단 싸지 송도 나이트 아 장난 아니야 송도 아니 송도도 뭐 없어 김우중경 아 김우중 써 써 김우중 아니 송도도 써 킴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받아 아니 송도도 비싸 싼건 아닌데 잠실이 뭐 이쪽보단 싸지 기본적으로 송도 엉마하는지 뭘 엉마해요 아니 내가 얼마전에 기사를 봤거든 기사 중에 그게 있어 뭐요 우리나라에서 폭락한 아파트 탑10 가격 폭락 부동산 10개 중에 6개가 송도야 아 송도에 좀 이게 올라왔구나 거품이야 거품 근데 왜 떨어졌냐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천라가 한두개인가 올라갔으니까 떨어진거야 다 요셉 농산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래요 미친듯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떨어질 만큼 올랐으니까 아무튼 더 뒤로 갑니다 아니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떨어지건 뭐 올라가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네 어차피 그거 뭐 팔아야 내 돈이지 그리고 제가 내일 내일 박정민 배우님 네 6시에 그 바텀 라인 강의를 좀 한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 카페에 자꾸 니가 아니 나도 안 나서고 싶었는데 카페에서 제발 알려달라고? 완전 완전 쌩 기본이라도 좀 알려달라 아 그건 맞아 보기 안타깝다 그래서 타워 끼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그거를 다 알려줬거든? 까먹어 까먹어 아니 근데 까먹고 아니 니는 쓰글래잖아 아니 성 안된다 아니 처음에 지금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 처음에 애초에 처음에 자 이거 근접은 두 대 맞고 한 대 치면 되고 원거리 두 대 쳐야 되는데 한 대 치고 그 다음 치면 된다 알려주고 CS 뭐 왜 먹어야 되는지 다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대답은 잘하는데 차도 이라고 써있네요 나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충전 먹은 게 하고 나서 갑자기 막 기뻐서 오는 거야 드디어 자기가 CS를 왜 먹는 줄 알았대 아 돈이 나오니까 뭐? 왜 먹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의중씨가 설명할 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아니 얘기를 했거든 CS를 이거 막타를 쳐야 돈이 들어오고 이걸로 아이템을 사는 거다 아 의중씨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민씨가 그거야 스타일이 게임을 배우는 스타일이 해봐야 돼 여기는 약간 이론 쪽으로 공부하고 들어간 스타일이잖아 나는 약간 몸으로 부딪친 스타일이거든 약간 내 거야 아 그러니까 공부해서 공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부딪치면서 배우는 스타일 아니고 주변 정보가 많이 없을 때 그치 이론을 설명해줘도 몰라 맞아 맞아 자기가 체험하고 이론을 넣으면 알아 근데 니가 이제 내일 바텀 라인전 얘기해 주잖아 이제 알아 이제 조금 알 거야 그래 자기가 시행착오 해보고 이론이 들어가 이젠 좀 알 거야 이거 뭐야 내일 그럼 뭐 온라인인 뭐야 아니지 야 이게 뭐야 에이 거짓말 하지마 이거 14,000원 우리 누나목자 있잖아 14,000원이라고? 아 이게 질소가 많은데 질소가 너무 많은데 이거 몇 개야? 다섯 개야? 네 개? 다섯 개? 이거 14,000원인데 진짜야? 일곱 개 아 꽤 있네 하나 덜어갔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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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덜어갔어 안 덜어갔어 안 덜어갔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14,000원인데 아 근데 이 지역이 또 물가가 또 비싼 지역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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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숨겨져 있을 수 있어 어디 여기 밑에 뭐 찾아볼까요? 혹시 혹시 차돌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차돌 있어 토이스토리 봤잖아요 차돌스토리 아 이거 뭐야 보쌈스토리 그럼 요걸 좀 아 이거 아 아래 에헤이 에헤이 이걸 가려져 있었어 사람들 가려 아니 그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설레발을 쳤냐 그러니까 나 나중에 불만을 니가 덜어갔나봐 아니 참 사람들 아니 니가 당혹스러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다들 또 음식이 장난이야 인마 덜어갔냐고 니가 물어봤잖아 깜짝 놀랐잖아 근데 봐봐 이렇게 하니까 극적이잖아 그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밥 여기 있습니다 아싸 자 아 나 또 화날뻔했네 하하하하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안이 감지되면 저도 이제 같이 당돌아서 체결을 해야 된다는 그쵸 아 놀랐잖아 아니 근데 교묘하게 또 이것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이런 것처럼 사장님이 잘하시네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딱 보고 어? 아 이거밖에 없어? 실망했다가 열어봤을 때 와 되게 많았네 지금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그 그렇고 드셔보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이드만 넣으면 되니까 미쳤다 이게 극적효과네 내려치기 하고 올려치기 어 아 이게 아 오케이 뭐야 뭐 실망 아뇨아뇨아뇨 계란도 들어가 있고 좋습니다 육대장 육대장 아 맛있겠다 아 우리 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 박정민군 롤 알려주기로 아 그분이 또 명문고 출신이기 때문에 응 또 그 잘 기억하지 않을까 그쵸 학습력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분들이 대사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을 수 밖에 없어 잘 배우셔 그리고 또 역할도 하려면 맨날 배워야잖아 어 좋았다 역할을 하려면 맞아맞아 애정 배우니까 배운거야 그렇지 잘 배우니까 배우야 잘 좀 알려줘요 그래서 내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사실 저도 몰라서 아는 데까지만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병거씨 정도면 되게 빠삭한 거에요 아 나 몰라 왜냐면 나 그 라인전 끝나고 라인전 때도 잘 모르는데 라인전 끝나고 뭐할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다니겨 그냥 아는 사람이 들고 근데 내가 보기엔 거기까지도 안 갈거야 아마 그냥 라인전 만 알려도 또 알려줄게 많기 때문에 맛있겠는데 음 아 좀 좀 드릴까요? 아니요 나 이거만 먹으면 돼 진짜 아 저녁 저녁 먹으면 돼 밥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아 진짜 안 먹어 맛만 봐 진짜 안 먹어 나 나 아직까지 진짜 괜찮아 아니 나 진짜 배불러서 그래 국물만? 아니 아니 괜찮아 나 한술 떴어 한술 아 진짜 괜찮아 나도 고기만 젓가락으로 먼저 먹었어 아니 진짜 괜찮다고 아니 차돌박이 맛있는 거 한 번 봐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 차돌박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 그 아니 차돌박이 우산계비 나 풀 안 먹었어 짬처리 한 거야 나 한술 떴어 한술 아니 그러니까 짬처리 하는 거는 나 파 다 맛있어 아니 이거 잡 써봐 잡 써봐 음 맛있어 그럼 먹고 싶으면 얘기해 응 두술 떴나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어 이게 먹던 거라서 좀 그런데 성격이 병건이는 괜찮아 해도 막 퍼주고 이렇게 해주잖아 아 우리가 먹을게 해도 아 내가 이게 편하면 주잖아 나는 그래 그럼 이러면서 먹는다니 누가 근데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길어져요 길어져 길어져 그냥 드세요 이거 5회 5회 이기만 먹어보고 싶어 됐어 됐어 하나만 하나만 잡아줄래 고기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나와 손으로 집어가요 아 그럴까요 아 좀 뜯어 그냥 손으로 어떡해 알았어 파가 다네 파가 달아 응 파를 열을 가해서 익히면 단맛이 납니다 네 괜찮다 스페인 요리 중에 야 이거 맛있다 칼소타타라고 약간 파를 구워먹기도 있어 서로 단 얘기 아 괜찮네 굉장히 또 괜찮은 맛이기 때문에 술안주로도 좋고 여기 차들이 어떻게 껴있다는 거야 봐봐 차들이 어떻게 껴있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아 괜찮네 아 이거 맛집이네 음 엄청 맵지도 않고 딱 여기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유명해요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괜찮네 이 파 크게 썰어주기로 유명해요 아 파를 크게 썰어주기로 요즘 육기장 집들이 옛날 육기장 이러면서 파를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는 게 대부분 그렇더라고 이게 이게 나 웹툰 그릴때도 있었어요 안산에 으음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왔어 이리로? 네? 체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를 한 거 아니야 왕십리에도 있었어요 으음 맛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을 거야 이거 그쵸 육대장 오래됐죠 미국에도 있어요? 육대장? 육대장이구나 이름이 우리 3대장이잖아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저희 쫄병 전 3대장이라고 해야되나? 뭐 어떻게 해야돼? 아니 3대장으로 해야돼 전 3대장 인정이야 아니면 뭐 그건 비록말살령이야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하루만 해도 연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도 아 그래? 전 3대장 붙여줘대? 어 3대장 붙여줘도 돼요 전 3대장 얘는 약간 전직이니까 전 3대장 고맙습니다 전 3대장 외부 활동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나? 다른 분들? 안하셨지요 그게 약속인데 나중에 안한 사람들 이거 해가지고 횟수마다 곤장치자 안한 횟수마다 쌍커킥 쌍커킥 나 집행관 나랑 직박이 형이 옆에 잡고 호민이 형은 일단 안하더라고 유튜브 봤는데 호민이 형 그 요즘에 만화강의 하시잖아요 아 안하셨어? 제규선생들 보거든? 그 나의 만화선생님? 2화까지 나왔는데 소개할 때 그냥 주호민이라고 편집했다고 해서 했는데 편집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풀로 해가지고 안했어 아 풀로 하셨는데 안했어? 아 근데 내가 안할 것 같아서 3번인가를 재차 확인을 받았는데 할거냐고 그러니까 한다고 했거든 안하더라고 예전이라고? 아닐텐데 그럼 봐야지 뭐 삼아는 어떻게 하는지 아 그 엠티 전이랄거라고? 영상이? 아닌지 않나? 베돌아지티 입고 갔었어 강의를 그럼 아니잖아 아니야 이건 후잖아 어 베돌아지티 입고 갔었어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걸 왜 입고 있냐면 어저께 베돌아지 엠티를 해서 입고 있다 아 근데 어저께인데 왜 입어? 안 빨아서 안 빨아서 어저께 있으면 안 입어야잖아 원래 그렇지 보통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호민이 형 그거 입고 족구하지 않으셨어? 마르니까 아 그러니까 아 건조기 놀렸나보지 내가 그럴까봐 디테일하게까지 물어봤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이거 만약에 출마하시면 되면은 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도 아 할거다 어 맞아 맞아 응 난 진짜 하려고 했는데 나도 그러면 한번 다음에 회의 때 넘겨야겠다 진짜 할 사람만 해야 돼 맞아 맞아 해야 돼 배돌아지를 위해 일할 사람만 뽑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배돌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원래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입에 발린 어떤 공약에 빠져서 사람들도 파이트만 필요해서 네 예전에 있던 뭐 정의원들 다 쳐내고 이제 신입분들이 오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이제 했는데 뭐 안녕하세요 3대장 누구 누구 누구냐 하면은 깔깔깔깔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어? 저거 진짜라네 어? 개 쪽팔려? 그러니까 배돌아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기분 좋게 하잖아 배돌아지 회원들아 그럼 활동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이러면서 찾아보고 응 아 배돌아지는 게 있네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어 배돌아지가 뭐지? 정민 쫄병님은 기사까지 났잖아 배돌아지 했다고 그 키스터한테 구타당했다고 폭행당했다고 강군님을 그래서 알게 된 분들 많을 거야 어? 박정민군을 때려? 이러면서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때렸더라고요 쇠로 쳤어야 돼 맞아 그래 재밌어 그 얼굴이 생명인데 응? 의중씨를 치면 주둥이를 치는 거랑 똑같아요 목 올 때를 때리는 거랑 똑같애 목소리로 먹고서는 아니 근데 의중씨가 때리는 걸 봤는데 다행히 힘 많이 뺐어 많이 뺐어 그래서 사진은 그렇지 않잖아 좀 기분 나쁘게 때리는 것처럼 나왔지? 더 쌀 때 쇠쇠 배우님 좀 약간 일그러지니까 내가 그 다시 보기를 이게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다들 통닭천사님도 영태형 되게 살살 톡 치시고 나만 신나게 때렸던 거 한찍박형 너랑 너도 좀 이렇게 너는 좀 심했어 너는 좀 안 심했어 나 진짜 힘 되게 많이 뺐어 만약에 우리 셋이 했잖아 아주 그냥 턱주가리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치라는 거거든요 사실 뭐 누가 항상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때 때마다 이게 항상 이게 계속 스스로 바뀌는 주가 같은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간다 그런 거 이제 눈치가 없다고 그래 아니 저는 저는 되게 형이라서 힘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걸렸다 아니 그냥 아 염 선생님 오셨네 누구? 염 따님 염 따님 염 따님 아 뭐라고 왔어? 넘어갔어 아니 이게 채팅을 읽기가 참 힘들어 나 얼마 전에 이난노노랑 방송을 했는데 아 나 얼마 전에 봤어요 응 정민군이 가서 채팅을 쳤더라고 근데 5분을 못 봤어 삐져서 갔어 또 아니 못 보는 경우 많아 나 나도 많아 너도 난 안 보는 경우가 없어 왜냐면 시청자가 적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나도 평소에는 잘 읽는데 그때 또 이제 이난노노니까 또 집중하느라고 그랬는데 아 못 봐 나도 못 보고 나중에 다 말씀 많이 하시고 나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들겠더라고 좀 약간 의도적으로 반응 안 하나? 어 근데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닌데 아니 저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채팅으로 이러거든 이약 물고 이약 물고 안 보네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 방송하다가 얘네 둘 채팅을 보면 진짜 빨라 그래서 내가 봐도 못 볼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래도 심창민 있는 방에서 채팅을 잘 안 쳐요 근데 약간 좀 그 종수씨랑은 방송시간이 겹쳐서 할 일도 없어 아 근데 너는 낮에 하고 난 밤에 하니까 이렇게 막 겹치지도 않아? 나는 심창민 그냥 가끔 치지 나도 거의 안 치고 종수는 그냥 이기고 있으면 안 보고 지고 있으면 봐 열받아 만약에 종수씨가 하는데 막 이기고 있어 막 투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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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막 8승 1패야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나가버려? 근데 1승 2패야 투기장 그때부터 정자세? 고추 한 잔? 고추 한 잔? 올리고 특히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할 때 아 나 요새 스타일이 폭 빠졌어 진짜 못하더라고 진짜 못하더라고 내가 못하고 한참 지니까 이게 화가 났어 시청자들한테 놀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워쓸이를 이렇게 하고 워쓸이를 하더라고 근데 워쓸이 잘해? 워쓸이 잘하죠 어 아니 종수가 좀 게임을 잘하니까 게임 잘해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워쓸이 야 너 어떻게 한판 할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워쓸 잘 모르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 워쓸이는 지금 중간이 없거든요 완전 고인물 아니면 완전 초보야 아 근데 아는데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달라요 니가 옛날에 워쓸이 많이 중개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하면 너 굉장히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안 하잖아 아 뭐 못한다고 안 해야 됩니까? 재밌으면 하는 거지 아 아 너무 폭력적이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도망갔다 워쓸이로 도망갔다 안 도망갔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도망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스스턴 정규점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전장으로부터 도망갔다가 투기장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스타로 롤에서 도망갔다가 스타로 도망갔다가 워크래프트3로 도망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 니들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롤 그 그만 그만 선언 아셨죠? 그 아 근데 롤은 그만 선언이 아니라 그만 선언 새벽에 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쉬겠다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봐요 억울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가끔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게임 이겨주기 싫다 이러면서 개못해놓고 막 남탓하고 이런 데 있잖아 이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차단을 걸면 되잖아요 왜 차단을 안 걸면 원래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전을 요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 잘하고 싶잖아 그래서 티어를 제가 지금 실버 3, 2거든요 2인가 3인가 그런데 티어를 좀 올리고 싶었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를 굳이 뭐 내가 티어를 올린다고 그래봐야 골드인데 그래서 내가 왜 이 새벽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하고 있나를 싶어서 그냥 한동안 쉬자 이러고 지운 거예요 삐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삐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우는 거는 삐진 거 맞아요 삐지는 건 뭐야 대체 보통 지우진 않아 왜 지웠냐면 있으면 또 나도 모르게 해 나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 눈앞에 컵라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처럼 예예 안 사놓는 거지 컵라면을 나중에 먹고 싶을 때 살라고 그럼 배달음식 요즘에 안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건 배달음식에 삐진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에휴 니가 말하고 나니까 웃기죠? 응 하니깐 하 이 롤을 굳이 그 억지로 지우지 마시고 아니 근데 안 지우면 또 하잖아 그리고 내전하고 있으면 나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맨날 하고 싶은데 요새 그래서 니들과 하는 거 보기만 해요 음 제가 그 내전 승률이 한 60 아니 30 35%인가? 체온이 좀 약간 저체온증이 저체온증이 왔거든요 35% 승률? 네 의중씨가 한 70 몇 %에요 의중이가 1등이더라 저도 엄청 떨었어요 요즘에 계속 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막 뭐라고 하는 이렇게 놀리는데 그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어? 그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알아요 전 하고 있어요 뭔지 알죠?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나의 그 어떤 그 출수 출수가 공교롭게도 내가 던지게 돼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건 봤어요 저희 그거 중에 그 멤버 중에 축구하는 친구 중에 그 금화가 있어요 네 그분과 침착맨님이 바텀 듀오를 갔거든요 금화? 누구? 창우짱 아 창우씨? 근데 걔를 데리고도 바텀 라인전을 지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듀어야? 아니면 상대랑 듀오로 내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라인이 이겼어야 되거든 상대가 누구였는데? 정민씨였나? 포켓 황전드였어 잘 안 애드였어 아 포켓 황전드이면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래도 침착맨이고 금화인데 이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금화가 창우짱님이 좀 금화 느낌이 없어 하하하하 아 금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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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냐면은 왜 그랬냐 주라인이 원길이 아닌가? 왜 그랬냐 못 한다는 게 아니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를 조종해줘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아 말을 마이크가 안 되니까 왜냐면 잔소리가 되니까 마이크 안.. 아니 마이크를 안 하셨어 마이크 안 하셨으니까 마이크 없어가지 않으셔서 자기 플레이를 원래 금화 서포트 해주듯이 하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니가? 그럼 니가 잘해야지 잘하죠 근데 잘하는데 갱이 왔어 정글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그 갱을 당해버렸다 우리는 그걸 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타 페이즈 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잘했는데 난 잘했는데 원딜을 살짝 놓쳤어 우리 원딜이 어딘지 내가 몰라 그럴 수 있어 죽었어 원딜이 약간 그런 불운한 점인데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실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액구준 뭐라고 해야 하지? 진짜 엇갈림 진짜 운명의 엇갈림 진짜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 미니맵을 봐야지 그러니까 인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스타일 안 맞는 스타일 내가 놓친 거지 내가 내가 놓친 건데 항상 챙길 순 없어 원딜도 자기가 포지션 잡아야 돼 아니 포지션 잘 잡으셨어 그냥 우겨 넣었는데 내가 살짝 잊어버릴 때가 있대 근데 그 예전 승률은 크게 심정 안 써도 되는 게 어려워 티문도 좀 있고 잘해 그리고 그럼 제가 티문이 없다고 칠까요? 네 근데 이상하게 섞을 때마다 내가 있는 팀은 져 계속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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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러니까 자꾸 원딜이 사라져 네 눈에서 그러니까 원딜은 가만히 있었거든 내 뇌 속에서 사라져 근데 침착맨이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김희철이랑 할 때도 잘 안 맞았잖아요 어 나랑 맞으려면 잘 맞는 원딜 혹시 누가 했나요? 종수씨랑 좀 잘 맞아요 아 저랑 좀 종수씨랑 종수씨랑은 우리 끼리끼리 둔다 뭐 이런 보는 시각이 같으니까 어 그 수준이 비슷해야 같은 걸 보는데 다른 걸 봐 거기는 하얀 걸 보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낮은 걸 보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김희철군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 희철군은 희철씨는 좀 해 좀 해 좀 해 희철씨 좀 해 야 그건 좀 인정해라 근데 걔 나보다 못해 희철씨는 진짜 그건 아니야 내가 롤 실력 좀 아는데 너무나 잘해 야 내가 나보다 못해 희철씨는 그거 다 잘한대 그 그 전투를 잘해 응 근데 이제 그 그거는 좀 약간 의중씨가 잘해 의중씨나 종수씨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확실히 그 뭐죠 그 총사령관의 느낌 아 약간 좀 터뜨를 더 내가 봤는데 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전은 서로 써모 써모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주는 걸 좋아해 아 맞아 의중이가 잔소리를 참 잘해 굳이 오더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 갑시다 이 말만 해줘 아니야 그 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도 못했네 몰라서 니가 몰라도 그냥 갑자기 어디 갑시다 그러면 다 좋아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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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팀이 그냥 그렇게 돼 맞아 그걸 하나 해줘야 돼 누가 근데 안타깝게 그때 나는 영호희야 영호희라서 영호희라서 사람권이 없어요 갑시다 하는데 나조차도 갑신 약간 갑신 이렇게 돼 의중이가 되게 장점이 뭐냐면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얘가 게임 보는 눈이 있잖아 많이 캐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 잘하는데 사람들이 신뢰가 있어 의중이가 손가락은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눈이나 이런 거는 왜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 이제 그 아는 지식에 비해 그러니까 이게 얘는 이제 뭐 이런 보는 눈 만큼은 거의 프로급이다 중프로급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의중이가 말하면 오히려 강키나 포니 이런 애 때는 진짜 제대로고 나는 그냥 대회 좀 보는 사람들 다 알만한 걸 그냥 흉내내는 거지 왜 의중씨가 승률이 높냐면은 제가 봤는데 의중씨가 있는 나이는 안터져요 아 맞아 잘 버텨 그러니까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오더 이전에 라인전 단계에서 안터져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를 터뜨린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안터져 일단 그게 게임을 할 줄 아는데 안정적인 거야 지금 지가 솔킬을 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포지션이 어딘지 아는 거야 근데 내가 내가 하는 때는 라인전부터 이미 내 있는 라인은 터져 맞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침착맨님 방송을 자주 보잖아요 네 침착맨님이 잘하거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레오나나 노틀러 스킬을 딱 맞추잖아? 채팅창에서 캬크캬가 막 나와 근데 이 상황이 싸워야 될 상황이 잘 문 것도 있는데 스킬은 되게 잘 맞추는데 정글이 이렇게 오거나 이럴 때가 있어 못 볼 때가 있잖아 아무래도 우리 실버니까 근데 잘 맞추면 그냥 캬크캬니까 침착맨님은 침착맨님은 어이 신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끄는 거야 그때부터는 저한테 제일 그 하라고 했을 때 잘 못 해 놓은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치 싸우고 왜냐면 내가 끌면 와 우리 편이 잡아줄 거 같으니까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게 약간 사고가 날 때가 많다 그리고 요즘은 그 맞아도 잘 못 걸어요 왜요? 한 번 맞춰 그럼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돼요? 미니언을 맞춰서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럼 두들겨 맞고 돌아가요 너 틀러서 벽맞고 저 앞으로 가 있어 서러워서 돌아가요 전멸 쓰고 그러면 한동안 던질 기분이 안 들어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요새 스웨인 같은 거 좋지만 지 몸이 앞으로 안 가니까 스웨인은 스웨인은 그냥 원딜 지키는 능력이 되게 전무해요 근데 원딜이 제가 원딜도 해보고 원딜하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안 지켜줘도 된대 그냥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라인전 이겨주래 견지해주고 그럼 좋아해 근데 라인전도 못 이겨요 오케이 아니 내 팀참이 게임 잘해 잘해 얘네 아니 잘해 밸런스를 맞추네요 못 한다고 하니까 잘 한다고 하고 잘 한다고 하고 오 그러네 오 밸런스 게임 잘하겠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아니 이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할 정도는 아니야 흠 아니 진짜로 그리고 내가 보기엔 승률이 낮은 거는 그냥 좀 격하게 말해도 돼요? 내가 말해줘 좀 많이 던져요 아니 그거 아니야 한판 펼칠 때 내가 너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진짜 게임 진짜 많이 던졌어 솔직히 말하면 팀빨이 좀 있어 팀운이 이게 내전이다 보니까 밸런스 맞출 수가 없어 아니 이거를 중간까지 비벼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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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 보신 분들 내가 진짜 크게 한 번 몇 번씩 던지거든 내가 던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거의 무슨 다 던져 내전 어? 난 진짜 좀 약간 세게 던져 아니 근데 네가 석포시잖아 석포시 던져봐야 뭐 맞아 큰 영향은 없어 그럼 너는 그렇게 너의 영향력이 그렇게 뭐 대단한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게 빨리 들어가 삼순사탕으로 빨리 들어가더라고 나 때문에 그럼 걔네 잘못이지 넌 때문에 빨리 널 버렸어야 되는데 그럼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예 없진 않은데 그렇게 크진 않아 너도 잘못이 있는데 그래? 너때문에 게임 이기고 지고 그렇지 너는 그럼 싫어 우리 팀 우리 팀 때문에 졌네 나 우리 팀이 졌네 난 그냥 짤릴 수도 있는 건데 너도 1조를 했지 1조를 했지만 근데 너는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 정도 내가 잘했으면 이겼어 근데 그 판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51대 49였는데 네가 던져도 졌을 수도 있지만 네 비중은 딱 그 정도야 내가 왜 자꾸 잘리냐면은 우리 팀이 근처에 있어서 와드를 지으러 갔는데 상대방 합류가 조금 더 빨라 아 그럴 수 있어 그건 상대가 잘한 거지 근데 우리 팀이 합류를 해 어 줄줄이 사탕이 돼 그러면서 이제 그건 네가 네가 좀 잘못한 거지 잘못은 했지 우리 팀이 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거기 왜 가냐고 그러는데 치아를 먹어야잖아 그럴까 근데 그럴 때는 원래 그냥 포기해야지 안 먹어 먹어야 되는데 불리하니까 상대가 빨리 오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얘랑 팀 되면 승리도 없어 그게 네가 가잖아 야 가지 말라고 승리해 승리해 그러면 아 근데 화내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라 잘 들리라고 그게 내가 약간 버릇인데 가지 말라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가잖아 나는 약간 버릇이 그거야 왜 갔어요 그냥 어 막 이런 스타일 뭐라해 뭐라해 왜 간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왜 간 거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너는 되게 싫은 스타일이네 어 나중에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아 당구니까 승리겠지 이러면서 한번 빠져 아니야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왜 갔는지 알아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야 이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까 이게 되거든 안무로 보고 다음부터 가지 마세요 이거는 안무 도움이 안 돼 아 그것도 맞아 어떤 심리로 가는지를 알아 그니까 나는 뭐냐면은 용 1분 전이야 근데 우리 편에 주변 한 두어명 있어 그니까 나를 커버를 해줄 것 같아 그니까 용 1분 전에 미리 좀 깔아 놓는다는 느낌이야 왜냐면 숨어있으면 우리가 용 먹으러 갈 때 기슬리다 그래 너도 안다니까 아는데 너희 혼자 가잖아 이제 아니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서 간다 아는가 봐 미리 말해야 돼 그래서 저 시합 먹으러 가니까 저 봐주세요 아 그렇게 말해야 돼? 왜냐면 자기도 다 각자 지금 CS 먹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물려버리면 미니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물리면 뭐라고 그러잖아 아 아 맞아 그럼 안되지 단말만 나 물렸어요 하나 네가 그런 얘기를 안하니까 용 먹으러 갔다가 용만 먹는 거야 아 이거 하고 싶었어 그니까 용을 먹었는데 욕을 먹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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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근데 거기 의주의가 있었잖아 그럼 얘가 그냥 아 거기 왜 갔어? 아니 왜 갔어가 아니라 어 나 가나오면 왜 갔어? 서폿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진짜 열받는게 뭐냐면 서폿도 사실 시야 싸움 있잖아요 정보전 되게 중요해 서폿이 진짜 중요해 근데 이제 서폿이 쟤는 뒤에 깔려 있으니까 지우는데 나는 맨날 못 지워 그니까 이 조바심 아 맞아요 지는 거 같아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 지금 이거 시야 싸움 해야 되니까 나 봐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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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걸 또 라이너가 못 가잖아 나 못 가 라인 먹어야 돼 이거 뭐 무대 나와 그러면은 배째 또 배째 그래 그럼 뭐 지는 거지 뭐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나 약간 이런 스타일 아 그래 아 당근 또 삐졌어 아 그럼 뭐 져야지 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거 아니면 이번 용 주자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지는 거지 뭐 하는 순간 어쩌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삐지는 게 아니라 삐지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삐져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응 우리 팀이 계속 답답한 건 이것 때문에 답답한 건데 네 아이템 하나 나온다고 이길 수 없다 응 이걸 일일이 설명해 주기가 힘들어 아 근데 당근 님은 그랬잖아 왜 갔어요가 알려줘야 된다며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설득할 수 있어 이제 아이 근데 또 걔 입장이 있어 얼마 전에 몇 번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함 친구가 드래곤 있고 위에 아무것도 없어 어두컴컴해 이제 바론 쪽에 근데 바론도 안 나와 있어 내가 먹을 것도 없어 우리 드래곤만 먹으면 돼 근데 갑자기 거기로 가는 거야 한 명이 갑자기 왜 갔냐고 있어 또 아 그거 왜 가 왜 가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여기 앞에 막 보이는데요 막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싸워갈 의미도 없다고 좀 내려오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오늘 새벽에도 이겼어졌어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이제 내전을 하다가 많이 졌어요 아 많이 졌어? 이번엔? 많이 졌어 다 졌어 첫 판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얘기 내가 했는데 좀 얘기대로 안 됐어 플레이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잘렸어 중간에 삐져서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잘렸는데 내가 스타일이 그렇다고 했잖아 어 거기 왜 뒤에 물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 가자고 했는데 늦게 오다가 물린 거 아니야? 아 물렸는데 왜 물렸어요? 아 왜? 저기 가자고 있는데 왜 물린 거예요? 난 궁금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자고 있는데 안 가면은 뭔가 상황 있으니까 안 가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제 사실 그 되게 친한 사람도 있지만 좀 덜 친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막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진짜 화내? 약간 추궁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겠구나 황전드님이야? 황전드는 아니야 황전드는 왜 진딤이야? 황전드는 아니야 황전드는 아니고 그럼 너 아니고 황전드님 아니면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이 아니 그 누구지? 야 찾아네 찾아네 그분 있잖아 오리아나 하시는 분이 누구지? 포켓 포켓 아니 마술왕 형님하고 같이 왔던 분 계셔 찾는 게 아니라 헬로포터님 아 헬로포터님 헬로포터님 왜냐면 헬로포터님 되게 잘 컸어 잘 컸어 아 그분이 핵심인데 그분이 핵심이었어 그분이 몇 번 짤렸거든 그래가지고 난 궁금해서 진짜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해야 다음에 내가 헬로포터님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오는데 짤리니까 헬로포터님 날 안 친하니까 좀 이렇게 주눅들었어 어 당황하시죠 주눅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았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오늘은 해야지 한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두 번째 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또 마침 우리 팀이 다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다들 화를 거쳐 조용해진 거야 정말 깨지는 거야 그게 아니었는데 어 아무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와 별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치 그럼 또 내가 얘기를 하면 또 나는 스타일이 또 이렇게 하다 그렇게 하다 하니까 또 분위기 또 이상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 판은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냥 게임이 또 졌어 어 그래서 내가 아이씨 헌터가 왔어 아니 아 이거 어 약간 그렇게 된 거야 그치 아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아니 그냥 오늘 계속 세 번째 판 했는데 이제 눈.. 그냥 질게임 해야지 이러고 질게임 했지 어 근데 넌 근데 롤 안 졌어? 응? 넌 롤 안 졌어? 넌 졌거든 넌 졌거든 아 그렇지 그게 삐지는 성격이라고 아 내가 아니 삐지는 게 아니라 너는 인마 추염을 길렀으면 묻히지 좀 마 아니 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삐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 어떻게 할지 몰라 예를 들면 병건이 같은 성격은 뭐 막 헛소리 하면서 막 웃기잖아 그냥 뭐 아 도망가 퇴가가 아 저기 뭐 장군님 막 이러잖아 저조차도 자나 때 오지지 때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전 때는 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원래 약간 그런 근데 이건 능력이 있고 그냥 능력이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아 지면 원래 분위기야 아니 그러니까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분위기가 내가 말을 하면 안 친하니까 화난 줄 알고 내가 너무 그 스타일이 딱딱하니까 내전도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왔나 아니 그러니까 어제가 그래도 멤버들이 우리 쪽 멤버들이 말이 없는 멤버들이 이상하게 몰렸어 어 그래가지고 세 번째 판까지 하니까 세 번째 판은 심지어 이제 연두수님이랑 같이 하니까 말을 이제 연두수님 마이크 안 하시고 헬로포턴이 안 친하고 황전드가 또 약간 황전드가 또 전드가 멘탈이 말씀이 많으신 않으셔 많진 않은데 얘가 심지어 또 계속 지니까 얘가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자기 땜에 지는 것처럼 약간 자유식관이 자유식관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 그래가지고 얘도 멘탈 나갔지 그리고 언제 정민씨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오압 지저되고 나도 막 리시 서포트 그냥 막 하고 길게 받아 그냥 난 갔지 갔는데 다음판에 또 이겨가지고 정민씨가 또 들떠가지고 오더라고 아 신났어 신났어 썩났어 정민씨한테 되게 막 방금 잠깐 갔는데 되게 몰아하는데 아 또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너무 들뜨니까 또 배경에서 조절해야 되잖아 아 들뜨지 말라고 아 맞아 어 헬로포터님이 또 말씀이 많이 어 그러니까 우리 팀이 대체적으로 말이 다 없고 마술사님 아 지난번에 그분들을 내가 탓하는게 아니라 조용조용한 분들이니까 난 좀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왜냐면 세게 빨리 빨리 말해야지 아 맞아맞아 말 때는 해야 돼 와요와요 오라고 그거 왜 이겼어 사실 내전은 저도구만 이겨도구만이라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온도가 누구는 또 그렇게 재밌게 하자는데 누구는 또 이기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내전사에서 지면 또 놀림 당하거든 아 그치 그래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는데 근데 너무 누구는 막 놀고 있고 누구는 또 열심히 하면 또 이게 온도가 나르면 그렇지 그럴 때 약간 그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팀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좀 하면 좀 이렇게 별로야 안 친한 사람들 보면 좀 사실 기분 아플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기면은 다 풀려요 근데 심지어 졌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진 거니까 물어봤는데 또 추궁한 후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도 이제 말을 못 하겠는 거지 난 그게 의도가 아니네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거지 내가 내전을 몇 번 하다가 사실 지금은 롤을 지워서 못 하는 건데 하고 싶거든 재밌거든 내전을 빨리 깔아 아니 근데 내전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렇게 정민 씨를 막 죽였더니 약간 좀 초보자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정민 씨 현타가 오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 그런 게 내전의 이 어떤 딜레마야 맞아 맞아 뭐냐면은 정민 씨 있는 라인을 정민 씨 상대편이 못 이기면 안 돼 그것도 맞아 왜냐면 위에는 반대로 밸런스 잡았으니까 맞아 맞아 여기서 져버리면 위에서 주실 텐데 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맞아 맞아 어쩔 수 없는데 다 뭐 부실골이면 대충 하지 그냥 실력대로지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너무 나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하면 우리 팀이 져 근데 넌 너무했어 잘하는 걸 어떻게 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닌데 굉장히 잘하는데 눈치가 없어 그게 왜 눈치 그럼 내가 눈치 보려고 게임하냐 재밌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게 눈치가 없는 거야 그 마인드가 재밌으려고 게임해야지 이렇게 다 같이 재밌으려고 다 같이 재밌어 그렇게 따지 너의 재미를 조금만 10%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다 같이 즐거워 잘 봐 내가 그래서 내 재미를 조금 줄여서 힘을 빼잖아 그럼 우리 팀이 재미없어 아니야 우리 팀이 굉장히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다음 판에 또 열심히 하잖아 상대편이 재미없어 눈치라는 게 우리 편도 재미있으며 상대 편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그 구간을 잡아야지 그거 잡아야 돼 얘 아니오가 아니고 난 그걸 못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래서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이쪽에서 한 대 맞고 왔어 전쟁까지나? 이쪽 라인에서 한 대 맞고 왔어 좀 약한 라인에서 그럼 이쪽 라인에서 한 대 때려줘 그렇지 즉박이오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때려주고 하다가 이제 서로 막 힘 조절 안 해 처음에 살살살살 하다가 이쪽에서 막 계속 맞고 오면은 여기서 이쪽 라인도 막 때리고 아니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내전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 그 정민씨가 바텀에 있고 예를 들면 상대편이 마술학이 형님이 미드에 있잖아 우리 팀이 만약에 정민씨야 그럼 갱을 한 번 하고 정민이 죽이잖아? 그럼 우리 정군한테 야 미드 가서 마술학이 형님 죽여 갱가 갱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왔으니까 우리도 한 번 가 대응사격 대응사격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막 우리도 무력도발해 서로 약한 사람만 그냥 좋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면서 내전 이거 전쟁같다 전쟁같다 비극이다 전쟁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근데 안 위험해 병건이 또 안 위험해 안 위험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다 우리 약한 라인이 터지고 왔어 슬슬 밸런스 맞춰야겠는데? 가면서 막 힘을 내고 싶지 냈는데 내가 따였어 그러니까 내가 감춘 게 아니었어 안 되겠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우리 라인이 우리 원들이 잘하니까 아 우리가 좀 해줘야겠는데? 다 했는데 미니언에 맞고 날라가서 나 혼자 쳐 맞고 저쪽 안개에서 신짜호가 이러면서 상대표가 신짜호가 이렇게 밴무깅으로 진짜 노틸러스 정말 그래서 내가 죽어 그러면서 가중 그.. 상태가 더 악화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좀 승률이 조금 아니 근데 내전은 사실 승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 신짜호가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 진짜 공포스럽거든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쑥 했는데 이거 맞았다? 긴 거 맞았다? 아 나 싫어 이게 다음부터 보니일 거 아니야 보니 보니가 많이 하지 그게 너무 싫어 난 이 길쭉한 창 한 번 맞으면은 그 다음 걸 상상하기가 싫어 찌른 다음에 막 앞으로 쫙 들어오구나 어후 그래서 내가 그거 맞고 나서 왜 이렇게 셀까 신짜호 스킬을 한 번 쭉 정독을 했어 아 긴 창을 맞으면 돌격이 길어지도 마 길어져 근데 난 몰랐던 거야 신짜호는 그.. 붙으면 무조건 세 만나서 선빵 치면 그러니까 긴 창을 안 맞으면 돼 응 근데 그걸 맞으면 죽더라고 거기 거의 죽지 그래서 아무튼 내일 정민 씨 잘 알려주시고 저도 이제 좀 내전을 알았어요? 왜 안 해? 들겜으로 은퇴? 아니요 은퇴는 왜 근데 자꾸 이제 막 오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알려줬는데 내 방식이 내전과는 어울리지 않다 조용히 눈치가 없네 리신을 해야겠다 리신 잘 맞게 해야지 나 들겜으로 이제 리신도 하고 좀 재밌게 눈치 거 잘했어야지 너나 잘해? 내전이 어느덧 한 50판 넘었어요 50판에 넘었어? 그 기록하신 분이 있어? 사관이 있어 카페에서 아니 우리 정도는 꽤 많이 참여한 건데 불구하고 어제도 나 세 판 정도 하고 이제 안 했거든? 그 이후로도 한 두 판 더 하고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뭐 좋은 거 재밌는 거 같아? 왜냐면 솔랭에서 스트레스를 어쨌든 조금 그리고 풀 수 있으니까 너 그래도 솔랭도 안 하잖아 그 스트레스 난 솔랭 안 해 내가 이제 대회나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좋아서 한 건데 재밌어 잔하 때는 결과가 너무 압박이잖아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몰입하고 결과가 이제 정해져 있고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된단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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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그냥 똥 싸고 안 닦고 그냥 그냥 버려두고 가는 느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좀 편하더라고 맞아 맞아 내전이 그 재밌는 거 내전은 사실 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이긴 해 이기는 게 조금 재밌지 뭐든 그 이기면 재밌어 이기면 재밌어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다 왜냐면 잔하 때는 또 약한 팀 걸리면 계속 지잖아 아 근데 단군 몇 줄간 한다고 생각해봐 요새 그 하는 분들 중에 단군님 같은 경우는 다음 잔하 때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출할까 아 전 섭외만 들어오면 네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치 그치 만약에 섭외가 기회가 된다면 아니 난 나가고 싶지 아 중계 아니에요 그러면 중계? 중계보다 나가는 게 더 재밌더라 중계보니까 네 중계보다 나가는 게 재밌어 단군님 나가면 제가 응원할게요 중계는 돈 주잖아요 나가서 우승하면 돈 받잖아 근데 그 재밌어 중계가 더 많이 받... 중계가 더 많이 받겠지 근데 중계는 힘들지 힘들지 다 해야 되니까 잔하 때는 지경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 대화드라마 때가 너무 재밌었어 좋은 기억이었어 잔하 때에 침착맨 나가면 소원이 없겠대 소원이라는 것은 소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바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지금이야 되게 시대착오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맞아요 소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이게 다음 소원 또 만들어야 돼서 괜찮습니다 요건 이제 들고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세 개 갖다 드리면 제가 닦고 있을게요 닦으세요 네 정수 씨 결대로 하세요 결대로 결대로 결대로? 알겠습니다 발바닥에 왜 붙었어요? 발바닥에 밑에 있길래 발가락으로 주셨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 노래 있잖아 나이스 모르겠는데 사랑해안 어? sprawie 아니었어? 나이스 이거? 아닌가? 정수 씨 아..진짜 아 똑같잖아요 설렁설렁하면 이게 빠집니까? 어디요? 설렁설렁하면은 자 퍼틸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이물질을 설렁설렁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뿐이에요 얇게 얇게 도포하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쑥쑥 밀어요 쑥쑥 빠르게 여기서 이렇게 빼낸다는 느낌으로 종수씨 아셨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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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도 한번 해주고 광도 한번 내주란 말이야 이렇게 가란 말이야 잘하네 이렇게 한번씩 내주고 어우 잘한다 이렇게 묻어 나옵니다 어디요? 깨끗한데요? 손때 아니에요? 손때 손때는 여기 이렇게 맞습니다 잘하네 아 병건이가 참 잘해 청소를 정수씨 그렇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정수씨 방송에서 그렇게 하세요 아 제 방송에서? 제 방송은 알콜 뿌려가면서 닦아요? 그쵸 괜찮아요 알콜 있어요 알콜? 알콜 없어요 알콜 뿌려가면서 하세요? 네 여기서는 왜 없어서? 없으니까 오늘 준비했어요? 뭘요 할거? 할거 준비 안했어요? 진짜 안했어요 찜창미님 준비했어요? 저 저 했어요 아 저도 했어요 찜창미님 5초 준다해요 피자 토핑의 월드컵이에요 저는 그 음식 가격 맞추기 그거 내가 준비했어 네? 그거 내가 준비했어 아 저 진품먹품? 그거랑 다른거에요 다른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그 제가 냉라면 사업 얘기 듣고 어? 누가 사업해요? 저요 냉라면 사업이요? 가상의 사업 이거 얼마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아 말도 안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어 얼마정도 받으면 되는지 올려보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합당한 가격인지 이야기 이야기 오오 그거 원래 금요일날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할래요 오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 난 귀찮아서 안올리지 않았거든? 사진에다가 가격도 써야되고 귀찮아서? 근데 많이 올리셨더라 비슷하... 조금 다른... 오케이 지가 준비한건 없네요 카페에 그 게시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쓰라고 제가 말했어요 안했어요? 말 안했으면 안올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 내 요리라고 그... 말머리 제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뭐 이수자가 만들어도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 운영자밖에 못 만들어요 아니 준비한건 맞죠 근데 비슷하네요? 다르지 정수식가는 원래는 다른데 비슷하다? 정수식가는 원래 있는거를 맞추는거 라는 이 가격이 새롭게... 합당하냐 안하냐 이 가격을 판다면 음... 다르지 그래요 어 걸렸다 어 무리다 좋아요 진짜 딱밤 안되면 세게 떼 침창민들이 원펀데이인가 그거 한다면서 언제요? 그거 아니에요 왜요? 누가 그래요? 뭐... 채팅창에서 침창민들이 원펀데이 할때 좀 때려주라고 막 이거 원펀데이 안하는데 아니에요? 진풍 먹풍 그럼 얘가 한겁니까? 얘도 시청자가 올린건데 그쵸?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제가 한걸로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의중씨가 궁금하네 응 종수씨는 안하세요 진짜 꼭 갈게요 뭘 오펀데이 할때 나 때리려고? 응 아 싫어 아파 때리는건 좋았는데 맞는건 싫어해요 자 오펀데이를 위해 열심히 소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올라오고 있어요 장롱데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건 맞지 사실 때리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 나도 때려도 좋아하지 원펀데이라는게 맞더 퍼지데이에서 바꾼거잖아요 퍼지데이가 뭐에요? 영화가 있어요 퍼지데이라고 퍼지 뭐에요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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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워싱에서 샤먼을 쓰는 그 그죠 뭐에요? 디버프 없애잖아요 아 맞아요 그죠 퍼지? 디버프 없애는거 뭐에요? 정화를 시킨거야 아군한테 써도 되고 저쪽으로 가봐요 그 그 그것처럼 발 한쪽만 거세요 더 가요 더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빨리 가요 가요 인기가요 정화하는날 뭐냐 그 영화에서 퍼지데이라고 하루는 법이 없어 맘대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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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그래서 막 다 부시고 죽이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재밌겠다 영화 그렇게 정화를 시킨게 영화에요? 재밌죠? 영화제목이 뭔데요? 퍼지데이 그래가지고 재밌어요? 나 그거 봤다 외국이잖아 그거를 한게 원펀데이인데 그날만큼은 때려도 된다 한 대만 바꾼 건데 방송 본 사람만 아는 내용이잖아 원펀데이가 사실 원펀데이가 뭐야? 침착맨님을 한 대씩 때릴 수 있는 날이야 그니까 그거를 밖에 나가서 원펀데이 한 번 이러면서 말을 하는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원펀데이가 만화잖아 원펀맨이잖아 원펀맨 재밌어요? 재밌대 원래 뭐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니까 원펀 그게 뭔지 몰라서 원펀이 재밌냐고 원펀데이가 재밌어? 만화? 원펀데이가 원펀맨이잖아 원펀맨 재밌어 재밌대 재밌대 굉장히 재밌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애니로 많은게 재밌어요? 만화책으로?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긴 하네요 만화책이 두가지 종류가였어요 원이라는 작가님이 그리신 원작이 있고 그거를 한 번 더 그림을 유려하게 만든 무라타 유스케 작가님이 그린 그냥 전발판 원펀맨 뭐가 더 재밌어요? 많은 독자들은 원작이 더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애니로 보면 되겠네 넷플릭스에서 그건 괜찮아요 나는 만화책이 좋더라 애니는 잘 못 보겠더라 애니? 애가 아니라서 애니 한 번 봐야겠네 근데 그 무라타판이 좀 늦게 나와요 아 난 남겨라 봐야지 그래서 이미 막 나는 스포로 당했어 뒷내용을 아 얘기하지마 나는 원펀맨이 뭔지도 몰라 걔가 뭐하는지 한 대 때리면 다 죽는 애래 몰라 그 내용을 아예 몰라 원펀맨이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지 마세요 그럼 딴 거 해 처음 처음 초반 궁금할 수 있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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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아아 하지마 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정수씨 어느 정도냐면 정수씨 어느 정도냐면 베트맨에 베트맨 나온다는 거 그 정도 어 얘기해줘봐 원펀맨이 뭐냐 베트맨 능력 뭐예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돈 많은 거 낮에는 부호 밤에는 자경단 자경단 그런 것처럼 원펀맨은 영웅인데 너무 세서 한방에 끝내는 영웅이 아 뭐 한 대만처럼 다 죽어요 그냥 원펀치맨 아 아 근데 그 세계관이 영웅들이 막 있어요 영웅들이 협회가 있어가지고 등급이 있어 엑스맨 같은 거네 느낌이 어 근데 거기는 등급이 있어 엑 그 공헌한 만큼 응 그래서 에이 에이급 뭐 서열 몇위 막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있어 아 히어로가 1위부터 맨 끝까지 등수가 매겨져 있어 어 그런 상황에서 원펀치맨이 활약하는 건데 그 거기에 나오는 영웅들이 신기한 컨셉의 영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그거 보는 재미 개인들도 등급이 막 있는데 그 그거 컨셉이나 이런 활약하는 거 보는 재미 그런 거지 음 근데 그거 원펀맨이 마지막에서 원펀하고 끝나 원펀맨은 사실상 이렇게 극 중에서 그럼 그 안에서 이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주... 뼈대가 뭐야? 뼈대는 다 싸우는 거지 뭐 뼈대는 그 영웅들이 힘겹게 싸우는데 그 능력 으로 어떻게 이기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막 그 능력자 배틀물같이 그러니까 걔네가 왜 싸우는 거야? 싸우는 목적이 있어? 아 괴인들이 쳐들어 자꾸 아 괴인들이 쳐들어 오면 괴인들하고 싸워지 왜 자기들끼리 싸워? 아 괴인들도 그 히어로 등급이 있는 거야? 아니지 괴인들은 괴인들이 인간 세상을 쳐들어 응 그러면 걔를 무찔러 그러면 공운이 생기잖아 아 공운원에 따라서 공운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꼭 강함의 순서는 아니야 왜냐면은 좀 약한데 활약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물리쳤으면 그 그 올라가잖아 박리담이에요 박리담 어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겉으로 막 인기가 많아서 그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아 나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올라가는 줄 알았지 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건 UFC야 나 그런 등급인 줄 알았어 히어로 얘가 얘를 꺾으면 기본적으로 시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 공운에 따라서 인기 많은 그래서 적들도 그렇고 우리 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야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이 있는 애도 있고 갑자기 종교에 심취해서 신이 능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수련을 해서 얻는 경우도 있고 과학기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적들도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 다양한 인간들이 많으냐고 약간 그러면은 약간 게임이나 약간 이런 걸로 또 많이 나오겠네 게임으로 나오기 좋게 만들었지 음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주인공이 너무 세서 주인공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그냥 해결하는 거야 벌써 나왔대? 끝날 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좀 독특하지 원래 주인공이 막 계속 용 쓰면서 손오공이 막 용 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장 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센 이미 완성됐어 그냥 괴물이 나오는 거구나 주인공이 아직도 최고 자기 힘을 100% 발휘한 게 없어 음 다 한 방이야 그냥 무조건 아무리 세어도 한 방이야 이해했다 딱 그 느낌 시원시원하고 좋네 나 그런 거 좋아해 나쁘지 않아 근데 그 주인공은 등급이 낮아 왜냐면 관심이 없어 공적에 관심이 없어 물리치고 그냥 지나가 그게 그래서 매력이구나 그래서 매력적이네 캐릭터가 얘가 좀 약간 그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센타가 아 그리고 걔 주변에 그 막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영웅들이 이제 좀 약간 자기들끼리 막 놀고 시트콤 분위기가 좀 형성되면서 이해했어 아니 재밌어 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단순하잖아 머리가 안 아파 아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쭉쭉 넘어가 소화가 잘 돼서 원피스 같은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한 게 자꾸 애들이 등장인물이 많아져서 아 원피스랑은 달라 원피스 뭐 나루토 이런 애들 있지 뒤에 막 복잡해지잖아 이거는 등장인물이 많거든 응 근데 단순해? 한번 나오면 잘 안 나와 어 이래요? 계약직 어? 계약직 그냥 안 해와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근데 원펀맨은 아니 그 원피스는 자꾸 자꾸 재등장시켜 자꾸 알아야 돼 얘가 막 한 30권만에 한번 또 나와 어 내 그런 걸 싫어하거든 그러면 난 모르겠는데 만화 속 캐릭터는 다 알아 너무 그 뭐지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 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맞아 원피스 그러니까 원피스는 등장인물을 한 천명 등장시켰으면 한 800명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비데이죠 너무 죽는 애들이 있어야 돼 아니 죽기 요즘 많이 좀 죽이는데도 나는 심플하면서 큰 뼈대줄기로 그냥 쫙 가는 게 좋거든 퇴장을 좀 시켜야 돼 내가 한 40권까지 왔나 기억이 안 나 나는 90몇 권까지 온 거 같아 나는 아직도 원피스 기억하면은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고무고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는 원피스 완결 나오면 사려고 기다리는데 완결이 안 나오더라 곧 나온다 이제 열혈광고는 완결됐나요? 난 열혈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네 완결 얘기하니까 몰라요 완결 안 됐잖아요 아직도 나오나요? 갑자기 생각났어 안 됐대 아직도 나오긴 나와요? 네 아직 있어 그래서 나루토랑 용비불폐랑 용비불폐 외전 이런 거 다 샀거든 나 용비불폐는 봤지 나도 그 외전까지 봤어 외전은 다 못봐서 샀는데 나루토를 다 샀거든? 근데 그거 아직 20여 건 보고 있어 그래서uper 그래서 이제 ONE PIECE 나오면 딱 사가지고 정독 한번 할려고 상비불폐 재밌었지 아무튼ulse102권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nights ago 카이로 빅맘 이らい labor 해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의 1은 줄여야 돼 등장인물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각자 한마디만 해도 대사를 진행이 안 되잖아 근데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입다부러 이래? 누가? 이야 회수하는데 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싹 피하고 딱 반격을 카운터를 날려야지 재밌는 거잖아 막고 막고 자 빨리 다음 진행 진행빼기는 바빠 왜냐면 등장인물이 대사 한마디씩 다 해야 되거든 드라마에서 감정심 없이 그냥 스토리만 쫙쫙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줄거리 요양물 보는 느낌이야 그게 아닐까?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매력적인 캐릭터가 내가 봐도 버리기 아까운 캐릭터들이 많아 근데 얘네들을 못 버리니까 다 등장시키잖아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 매력 없게 돼버려 아 너무 많으니까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비중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지 내가 봤을 때도 원래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부터 시작이잖아 그치 그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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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도 편도 걔네 그냥 나 순서대로 그냥 박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냥 그 되게 간부들 있잖아 보통 조직 보면은 안 봐서 몰라 안 봐서 몰라 아니 그러니까 보통 막 간부 보면은 뭐 여기 뭐 뭐 한 일곱 명 있고 그 위에 또 위에 등급 뭐 세 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조직이 우리 삼대장 있거든 그냥 순서대로 그냥 했으면 좋았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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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막 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혼란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자 때렸어 그래 물리쳤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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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너 아니 그리고 나는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칠무에라는 애들이 있었어 옛날 거 중에 뭐 크로쿠다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사왕에 있는 부하 찌그레기들이 걔네보다 훨씬 세 이제는 걔네가 왜 칠무에인지 모르겠어 아 그 칠무에가 그래가지고 한 번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아 한 번 개편이 됐어 네 한 번 밸런싱 조정 그건 또 내가 나중에 한 번 공부를 해볼게요 칠무에가 워낙 처음 나와가지고 난 고무고무밖에 올라 고무고무랑 초파 우는 거 초파 우는 거 초파가 울었지 그거밖에 몰라 왜 우는지 모르겠어 이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나루토도 좀 보다가 초파는 기억한다는 게 귀여워서 기억이 났나봐요 아니요 그거 있잖아 사람은 뭐 맹덕스프 왜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많이 울어 왜 사냐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왜 사냐가 아니고 사람의 너 왜 사냐 대기는 그게 아니에요 느낌이 다르잖아 잊혀졌을 때 무력적이야 잊혀졌을 때 죽는 거다 나 계속 컴퓨터만 계속 하면 그게 어쨌든 짤에 되게 많이 사용되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 우즈마키와야시 사태처럼 어 아무것도 몰라요 잘못 약간 뒤틀려서 기억이 됐네 나루토도 몰라 이제 기억이 안 나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나루토는 나뭇잎마을인가 나루토랑 사스케랑 싸웠어요 네 봤어요? 보기? 지금 보고 있어요 20 몇 거 보는데 나루토랑 사스케랑 싸웠는데 사스케가 온몸에 문신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더 큰 힘을 찾아간다라면서 이렇게 나루토를 안 죽이고 떠나요 왜 안 죽여요? 몰라요 아니 봤을 거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만 나와서 거기까지만 왜 안 죽였냐면 죽일 수 없다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죽여야 네가 더 세진다 했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겠다 이런 거 보면 슬랩농크가 명작이야 깔끔하잖아 스토리도 슬랩농크가 명작이지 나 근데 블리츠도 살 거야 나 진짜 마라 많이 봤거든 일본 마라 진짜 많이 봤어 옛날 것들 나루토 뭐 그거 말고도 옛날에 또 오늘부터 우리는 뭐 어 나도 많이 다 봤어 엄청 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이제 블리츠 사람들이 사지 말래 원나블이라 그래서 나는 다 살라고 그랬거든 근데 블리츠는 나중에 너무 재미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초반 되게 재밌게 보다 한 십몇 건까지 보다 많았던 거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는 마라 책방이 동네에 많아가지고 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마라 책을 보려면 사거나 날 잡고 마라방을 가야 돼 마라 카페를 가야 돼 그래서 저희 사촌이 홍대에서 마라 카페 하는데 제가 가끔 갑니다 한 2년 전에 되게 좋네요 제가 어저께 또 엊그저께 마라방 갔거든요 아 어저께다 어저께 마라방 갔거든요 뭐 봤어요? 킹덤 봤거든요 오랜만에 킹덤 킹덤 알아요? 나 킹덤 아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최근에 좀 재미없으셨거든요 킹덤? 응 그래요 맨날 유명한 애들이 다 죽고 거긴 죽어야 돼 무조건 왜냐면 전쟁이라서 무조건 죽여야 돼 그래서 계속 캐릭터가 안 쌓여 거긴 또 아 좋네 그러니까 이게 원피스랑 킹덤하고 섞었으면 좋겠는 게 거긴 죽어나가는 게 너무 움직이고 무조건 죽어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캐릭터가 쌓인 애가 없으니까 갑툭치 있는데 세긴 세야잖아 주인공들은 성장했으니까 근데 개 세다는 설정이야 근데 얘가 활약은 안 해 언급도 안 해 그냥 세 유명한 놈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른쪽 전선에서 활약했다가 왕이 불러가지고 수도에 박혀 있느라 우리가 몰랐을 뿐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아 그러게? 학원 폭력물에서 맨날 전화가 오고 맨날 저각당하다 맨날 저각당하다 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 싸인이구나 그러니까 계속 저각생이 계속 오는 거야 저각생이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 되게 세다고 하는데 또 얘야? 아니 굴러먹다 온 애가 뭐가 세다는 거야 킹덤이 몇 권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거 아니야? 그것도 꽤 나왔어요 완전 나왔어요? 60몇 권 나왔어요 완전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 작가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와요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있어요? 네? 주인공이 있어요? 이 신이라고 걔는 굉장히 세요? 걔는 성장형 캐릭터죠 아 그거 베르세르크에요? 아 그거 베르세르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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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다른 분이 또 이어그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베르세르크는 그 작가님이 아무것도 안 남겼어 스토리 딘 얘기를 근데 그 친구분한테 말을 했었대 아 그 스토리를 어디서 할 거다? 그 친구분이 원래대로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갑자기 좀 약간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아 아 이거를 혹시 그 돌아가신 그 작가님의 유지를 이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 문화 같이 어스턴즈 팀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가기로 아 친구가 또 작가래 만화작가 오오 근데 나는 만화를 그거 다 몰라가지고 나는 드래곤볼 슬램덕 그래서 거기 그 작가 대신 한다고 하신 분이 말한 게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만 하겠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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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면 안 하겠다 지원해도 되겠다 그니까 모르지 사실 본인만 그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 거지 약간 소위 말하는 구전이잖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1인 뭐 무협지에서 보면 1인 전승 자기만 아는 근데 알고 보면 원작보다 더 재밌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걔가 했던 암튼 근데 킹덤 그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다시 봤거든요 다시 재밌어 뒷부분 아 그래요? 그 그 그 뭐지 호첩이라고 있어 호첩 어? 호첩 호드첩자 내가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호첩이라고 있어 장군이 호첩 장군하고 싸우는 게 재밌더라고 아 킹덤답 근데 킹덤은 배경이 뭐예요? 킹덤은 전국시대 실제 아 실제 전국시대라고? 실제 전국시대? 중국에? 아 그거 중국 만화였어? 일본 사람이 쓴 중국 아 진짜로? 그게 중국 만화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니 판타지가 아니었어? 섞은 거지 아 판타지인 줄 알았어 나 섞었어 형제시대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아니면 완전 각색이 됐어? 섞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 통일전쟁 약간 용랑전 느낌이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완전 판타지는 아니야 아예 그냥 무슨 판타지인 줄 알았어 원피스 마냥 새로운 세계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내용이 내용이 아니 영어라서 그래요 킹덤이라서 내용이 진시황제가 통일 정복 사업하는 그 시대 그니까 전국시대에 전국 칠웅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깨부시는 내용 역사 기반인 줄 몰랐어 네 사실 그쪽 중국 연인책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거 뭐 보면 나는 나한테 판타지는 비슷할 것 같아 난 아예 몰랐어 난 아예 판타지인 줄 알았어 그게 처음에는 진짜 가짜인 게 가짜? 작가님이 그 작가님이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납득하는 이유로 이기게 만들어 아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거든 어 그러면은 진짜 몰입이 돼 이게 왜냐하면은 전황을 또 이게 전쟁 만화인데 전쟁 만화를 잘 표현을 못하면은 으아악 해가지고 그냥 끝나잖아 주인공이 그냥 이렇게 아 뭔가 전술적인 뭐 그런 전술적인 걸 막을 거야 그니까 얘가 여기랑 싸울 때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그걸 알고 막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한 짓을 해 근데 한 이유가 이걸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얘가 무사히 뒤로 돌아가서 적장을 패 뭐 이런 식의 완전 제갈량 나온 이후에 삼국지네? 그 전이지 그 전 내용이지 제갈량이 막 느낌이 어 제갈량 있을 때 제갈량이 막 전략자 가지고 이렇게 치고 막 하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내용이야 그니까 이제 만화를 보다 보면 누가 독특한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상한 애 근데 되게 그 잘하는 애 이상한데 잘하는 애 그런 애가 장수가 한 명씩 있단 말이야 있지 있지 걔가 막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 근데 그때는 몰라 우리는 음 그러면서 막 꼬라박아 음 얘가 갑자기 꼬라박지? 이유가 있었어 나비효과처럼 꼬라박았더니 얘네가 예를 들어 내가 꼬라박아 그럼 얘네가 이쪽 왼쪽이 이기잖아 미우고 들어와 그러면서 얘가 비는 거야 어 독일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꼬라박는 이유가 있어 뭐 아니면은 갑자기 막 무단 돌격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보통 말을 안 해줘 말을 안 해줘 지만 알아 왜냐면 독자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지만 알아 그리고 갑자기 얘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막 어디 있어 나와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뭐 뭐지 한 5일 동안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었던 거야 어디를 찍고 왔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그런 걸 잘 만들면 재밌지 근데 그 역사적 기록에 한 줄로만 있는 거지 그걸 자기가 이렇게 강상력을 누가 누구를 뭐 물리쳤다 아 뭐 예를 들어 실제로 역사에 그 진나라가 통일했잖아 근데 진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밑보여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가지고 다 쳐들어왔어 원래 이런 게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걸 막아 영화 광에도 원래 한 줄만 나와있는 거 갖다가 한 거잖아 합종군 때가 제일 재밌었고 사라졌다 이거 한 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킹덤 확실히 처음에는 진짜 무조건 재밌고 킹덤 애니메이션은 없죠 있을 텐데 뭐 있지 않을까 재밌으면 있지 않을까 그 박란이 좀 약간 별로였고 있어? 다 있어? 킹덤도 있어? 난 많아 기멸의 칼날도 있어요? 기멸의 칼날 있지 재밌어요? 어 나 그거 애니메이션을 봤지 기멸의 칼날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뜬 거라고 그래 아 그 유명한 어 굉장히 유명하지 재밌어요? 재밌어요 1위라는데 1위였다고 그러던데 그 기멸의 칼날 무한열차 나 그것도 봤어요 열차가 그냥 다 장난 아니야 기클 재밌어? 요즘에는 뭐더라? 요즘에 뭐 유명하더라? 주술회전? 또 끝난 거 같던데? 그것도 봤지 주술회전 와이프가 보는 거 봤어 그거 무슨 괴수들 요괴들 나오던데? 요괴랑 싸우는 거야 포켓몬 마냥 맞아 맞아 구글 같은 애들 스파이 패밀리 재밌더라 스파이 패밀리 난 그거 보다가 못 봤어 스파이 패밀리 몇 개밖에 안 봤어 난 스파이 패밀리 1편 한 10분 보다가 못 봤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왜 니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제 돈이 많이든데 니가 하얀 마음 백구 그니까 그 이후로 없어 달려라 하니 그건 더 전이네 하얀 마음 백구 백구가 언제껏 뷰치와 뿌쿠 달리는 뷰치 손 내밀면 잡을 수 있고 뿌쿠 뿌쿠 최근에는 라젠카 라젠카 뷰티풀 뷰티풀 썬데이 뷰티풀 썬데이? 뷰티풀 스토리? 뭐 그 있지 않았어요? 몰라 암탉 맞아 마달라운 암탉 알아요 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나 동화책으로 봤거든요 영화야 아니잖아 영화로도 나왔잖아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해 나 왜 내용을 모르지? 까먹었지? 아치와 싶어 그렇군요 자 준비한 거 할까요? 예? 준비한 거 할까요 이제?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눈이 왜 중수씨부터 눈이 왜 아니 뭐 준비 안 했어요? 아니 저도 했죠 저는 가방도 갖고 왔잖아요 뒤쪽이 여기다 치워놨어 오른쪽 오른쪽 저는 이렇게 딱 보시면 지덕체요? 아니 지덕체는 3개나 되니까 근데 왜 이거를 왜 아니 또 저희가 또 준비물이 있으니까 준비를 안 했을 수가 없죠 제 것부터 어떻게 해? 먼저 하세요 괜찮겠어요? 먼저 하세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덕체? 안 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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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 막 쓸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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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덕체 와이트 보드 뭐야 만화채 왜 갖고 당겨 만화채 안 해 나중에 보여줄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자신감 있게 꺼내세요 아니 이렇게 눈치로 봐서 꺼내 눈치 안 보는데 왜 눈치를 보내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아 저는 준비됐어요? 할 거 다 하시고 제가 말씀해 저는 뭐 할 거냐면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셔도 돼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신감 있게 좀 하라고 아 니들 맨날 눈치 주잖아 가만히 있는데 니가 눈치를 보잖아 아니 지들 맨날 뭐 말해도 자신 있게 얘기하면 막 후사리 주면서 후사리 안 줄게요 해보세요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진품머품을 네 네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이제 또 뭐 따란딴딴따따단 뭐 이거예요? 아니 우리 그거 맞춘 거 가격가 가격이야 우리 전에도 했었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칠파를 쓰진 않았던 거 같은데 그때는 저희가 종이를 갖고 왔는데 업그레이드된 거죠 아 업그레이드 와이트보드와 모드마카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엉덩이 맞게 했는데 너무 과학 아니 김 줬나? 김도 있고 뭐 엉덩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엉덩이 맞게 했어요 엉덩이 맞게 했어요 그때 당구님이 근데 저희가 그때 과학적이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당구님의 피멍든 엉덩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상 당구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면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과학적인 면도 인터넷 방송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으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반대하는데 종수씨가 주장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따라가시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약간 소소하게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뭐야 진짜 소소해요 아 진짜 소소해요 뭐야 야 이거 진짜 누구는 요새 롤 내정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예요 이게 배틀 아 이즈리얼이 그려져 있는 너 어디서 받았냐 이거 아 왜 어서받았어 그게 중요해요 선물인데 어서받았어 안 탔나요 뒤에 네가 선물을 준비한 건 좋아 근데 어디서 받았냐고 그건 네가 사지는 않았잖아 처음에 자신에게 초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이즈리얼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뻔한 위협 속에서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났죠 이제 명망 높은 듀란달 신성무기 전투사관학교 새내기가 된 이즈리얼은 오합지졸 전투동아리에서도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화책 아니지 만화책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아 책인가? 책 아니야? 수첩이에요 수첩이요 수첩 아 수첩이야 수첩이에요 안에 내용이 없어 이게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나 이런 걸 써놓은다면 두 분 다 아이디어 뱅크시잖아요 이런 걸 딱 하다가 얼마나 좋을 수 있나 아 왜요 싫어요? 선물인데? 아이고 엉덩이만 맞든가 좋아요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이어 것만 갖고 오면 또 블리즈에다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굉장한 겁니다 오오오오 핫스스톤 실리외교 실리외교 무선충전기 줄다리기 무선충전기 한번 뜯어봐도 될까요? 무충 무충 한번 뜯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아냐아냐 전혀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진짜 예뻐요 충전기인가 이게? 굉장히 이쁘죠? 아 이게 너무 아 이거 약간 녹음된 거 유충 유충 유충이 뭐야? 유선충전기 무선충전기 유선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귀여워 이거 약간 바밤빵 같고 알밤빵?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이게 돌크리트라면 상당히 탐내는 핫 아이템입니다 아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준비받아요? 아 그럼요 준비해야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안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핫스톤 집업 T입니다 흔드집업 와 이거 진짜 입고 다니면 전국의 핫스톤 팬들에게 전세계 팬들에게 진짜 주목받습니다 오 좋은데요? 사이즈도 두 분께 딱 잘 맞는 거예요 라지입니다 아 저 라지 안 입는데 큰데? 아니 근데 원래 집업은 좀 크게 입는 거예요 너무 커요 아니 아니야 미디움도 크네요 입어봐 입어봐 한번 입어볼래? 한 번 입어봐 야 내가 이거 진짜 새 거다 이거 그냥 뜯지도 않았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 뜯는 거야 이야 왜 뜯지도 않았을까 네? 언제 받은 건데요? 선물 드리려고 언제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받은 거냐고 네? 그게 중요해요? 아 뒤에 보시면 야 핫스톤 와 바람막이 그리고 앞에는 핫스톤 딱 누가 봐도 이건 핫스톤 좋아하는 사람 핫스톤 선수 같아 선수 같아 선수 같아 선수 같아 프로게이머 폭신같이 핫스톤 선수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로드업 나갈 거야 아니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악성 재고라 그러는데 아니야 근데 준비 많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받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아니 저한테는 아 그럼요 단톡방에 그냥 놀자더니 준비 되게 많이 했네 아 그니까 난 진짜 놀려고 하는데 오늘? 근데 저도 이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어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준비는 했죠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딱 맞아 네 건데 그냥 네 건데? 와 뒤돌아 봐 뒤돌아 봐 그냥 줍시다 네?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괜찮겠네 심장면님? 어? 너무 탐나지 않아요? 탐나는데 의중이 이거는 딱 맞춤형이라 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욕심낼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솔직히 바람막이가 되게 많긴 해 왜냐면 맨유 바람막이가 집에 한 5개 있거든요 맨유 바람막이가 맨유만 있으니까 그래 그치 맨유만 있으면 바꿔 입어야지 이건 블리자드 핫스톤 아 근데 저는 정정당당하게 걸어서 아 좋습니다 아 왜냐면 이렇게 그냥 받으면 안 돼 아 그냥 받으면 안 돼 이건 또 아니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상품을 준비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3명이잖아요 1등에게는 상품을 드리고 꼴찌는 엉덩이를 저... 저 두드려 맞는 겁니다 저 두드려 맞아요? 네 2등은 아무것도 없고요? 2등은 그냥 손가락 벌면서 응원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어떤... 그... 이 때문에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진품먹품이 끝은 아닌데 나 또 몇 개가 있거든요 일단 진품먹품 하고 아시죠? 네 네 제가 또 준비성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가운데로 가셔야죠 아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자 진품먹품 탐나게 또 선물은 여기다가 또 쌓아놓겠습니다 네 탐나게 자 스톤 새벽에 저기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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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침이... 군침이 나고 있고 잘 그랬습니다 아 이게 진품먹품을 제가 이제 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돌려막기라든가 할 게 없어서 준비한 게 아니면 아 재밌는 콘텐츠예요 아 맞고 진짜 저는 근데 오늘 좀 준비 안 해 온다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왔는데 너무 부담스럽네 이렇게 막 준비 많이 해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당근님께도 여쭤봤는데 당근님도 뭘 준비하셨어요 아니 준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나 준비 안 했다고 했잖아 거짓말을 해요 나 진짜 놀러 왔는데 이랬거든요 나 진짜 놀러 왔는데 이랬어 나 진짜 놀러 왔는데 이랬어 찾았을게요 자 주세요 키보드가 고장 난 것 같은데 트게 더 트게 더 오 저기 단축키가 되냐 오 오 TGD를 치니까 돼? 트게 더가 원래 TGD 트게 더 주소인데 단축키가 아니고 주소요 주소 철면싱을 자 이렇게 해서 누르시고 저 진풍 먹기 미리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봤어요 아 그니까 아 그니까 그거 좀 증명해 주실 수 없나요? 그건 증명할 수 없 이건 우리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친구끼리 뭐가 남습니까? 뭐라도 남겠죠 네 제가 뭘 준비했냐면 몇 개를 봤는데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게 그 그냥 사진만 쭉 봤거든요 여기 블랙 밀크티 주펄 추가 님의 진풍 먹품 시리즈가 있어요 서울과 전국 미리 좀 보셨네요 아 근데 이게 사진만 아 사진만 그러니까 진짜 양심껏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왜 이분을 하려고는 안 하냐면 이게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주관적으로 맛이 있고 가신비 가격대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런 게 있으면 약간 이제 우리의 추론에 약간 좀 이렇게 선입게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사진을 굉장히 맛깔나게 찍으셨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아 포기? 포기? 네 요거 말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 효롱님 오 진풍 먹품 현지인이 먹으러 다닌 속초편 십선 도전 속초 요거를 사진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준비했고 아 가격은 제 이름을 걸고 안 봤습니다 오 네 진짜 안 봤습니다 굳이 뭐 이거 가서 봐서 그런 것도 없고 네 요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새 제 방 채팅에서 진풍 먹품 언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각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과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아니 근데 여기서도 하고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본인 방송에서도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제 방송에서 할 겁니다 근데 요새 제가 이제 그 일어나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네 굶고 해야 재밌는데 항상 밥을 먹고 방송을 켜요 요새 오 철의 3초는 뭐예요 네 철의 3초 철면수심의 3초 이게 뭐예요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2초 의복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 신음소리도 안 된다 아니 아니에요 철의 3초 이거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철의 3초 철면수심의 3초 아니에요 철의 3초 철면수심 지게 되어 있는 건데 철의 3초 본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를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제 옷을 찢어서도 안 되고요 신음소리들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신음소리는 안 돼요 신음소리는 너무 야하잖아요 신음소리는 안 되요 신음소리도 투자 신음소리가 신음소리가 안 돼 안 돼 약해 보이니까 철의 3초죠 맞지 철의 3초 정환 의복은 찢어져서는 안 된다 제 거 찢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시청자분들이 많은 걸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차근차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하면 더 재밌게 약간 침착무님 지난번에 엑셀 수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셨거든요. 표를 한번 만들어주시죠 아 표를? 알겠습니다 보통 이거 만들어서 엑셀은 또 여기서 해야 되니까 아 예 그렇군요. 침착무님 이거 또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예예예 침착무님 이제 또 여기 작업실이고 탐나는 선물도 준비했고 이게 또 지난번에 단군님이 꼴찌했어요. 맞아요 엑셀한테 맞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일내요? 전에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안 지웠네? 안 지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아마 저장이 되고 아 그래요? 자동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때 이렇게 됐죠. 그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꼴찌했어요. 맞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룰은 그대로 가죠. 5점 2점 3. 아니 봐 정확하게 맞히면 5점 정확하게 맞히면 5점 정확히 맞히면 마지막에 2배 찬스였다 니가 이제 또 징징돼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징징징 아 제가 징징 됐군요 아 몰랐지 난 이렇게 갔으면 아 그랬지 이러면서 막 아 뭐 해달라고만 해봐 오늘 그럼 해달라고만 해보세요 원튼 요건데 요거를 일단 비워놓을까요? 비워놓죠 비워 일일이 해야되나요? 좋습니다. 자, 비우고 어... 이게 왜... 뭐야... 색깔 어... 통해, 통해 어, 또 엑셀 장인이야. 아, 엑셀 잘해. 10만 칸이 좀 작은데? 10만 칸이... 저거 착쇼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오, 미친 침착매 딱 맞아! justamente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가죠. 엑셀생능력 이렇게... 네, 매우 좋아요. 자, 총합은... 자, 갑시다. 한 번 경험을 보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두 분께는 안 필요하지만 못 보신 분들일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띄워주겠어요? 자, 사진을... 일단 시청자분들이 올려준 간단한 설명과 음식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음식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속초 국수내라는 곳에 비빔국수 플러스 콩국수고요. 사진을 참 맛깔나게 찍어주신 걸 제가 찾아왔어요. 이런 사진을 보고 이 가격을 저희가 유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식당 사정이나 위치 그다음에 음식이 양 때깔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음식을 맞추는 건데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아까 점수 배점이 있어서 점수를 맞추는 거고 당연하겠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 1등. 제일 낮은 사람이 꼴등이고요. 정확하게 1원도 안 틀리고 맞추면 원래는 3점, 2점, 1점인데 5점을 드립니다. 그렇게 점수를 매기게 될 것 같습니다. 총 10문제고요. 제가 이거를 진짜 양심껏 하나도 안 봤는데 너무 잘 맞추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이 자리에서 먼저 안 봤다는 걸 말씀드리면. 만약에 봤으면 인간도 아니라. 인간도 아니야. 사람 새끼 아니야. 쓰레기 그 자식. 맞아. 그냥 나가 뒤져. 아니야. 진짜. 나가 뒤져. 진짜 안 봤어. 사진만 일단 한 두 개 보고 처음 앞에만 봐도 되게 잘 찍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골라왔습니다. 제가 뭐 사실 말씀드리지만 본다고 그렇게 큰 부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엉덩이 안 맞잖아요. 아 근데 되게 큰 메리트인데 한 번 맞아봤기 때문에 공포가 자리 잡았어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니 치욕스러워. 치욕스러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까 여기 지금 사라져있지만 신음소리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옷이 찢어지면 안 돼요. 철의삼조. 철의삼조 있죠. 옷 찢어지면 안 되고 신음소리 내면 안 되고 뭐였죠? 또 야한 소리 내면 안 되나? 아 야한 소리가 아니고 그 의복을 찢어지면 안 되고 공격당하면 안 돼요. 아 공격당하면 안 돼요. 공격당하면 안 돼요. 저 옆에 BTS 진의 첫 출근 공개 아 이것도 BTS 응원합니다. 아미죠 팬분들. 사랑합니다. 잘 모르는 얘기기 때문에 자 볼까요?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도전 골든베처럼 자기 판때기를 꾸며주세요. 꾸며요. 아 진배. 속으로 되게 귀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 아니요. 표정이 너무 그런데? 아니 아니요. 아 진짜 빨리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당구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배. 아니 그림을 내가 잘 못 그려. 아 그림 난 똥 그려. 이리. 자. 자. 짜잔. 크으으으으읍. 지우개가 없으니까 휴지를 하나씩. 휴지를 하나씩. 이렇게. 자. 자기 같은 거 그렸다고? 내가 니 자기냐? 또 화나셨어요? 화났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라 그러니깐 철의 삼촌 지키네 공격당하면 안돼 커피가 이거 네꺼에요? 아니면 저게 네꺼에요? 이게 제꺼에요 이게 성수씨꺼에요 네 고맙습니다 와 역시 그림 잘 그린다 병건씨 오 잘 그리..이건 누구에요? 몰라요 그냥 그렸어요 와 이게 많아가구나 이 느낌이죠 이거 구도 넌 어딨어요? 전 없어요 철수형 재산 3조냐구요? 과소평까지 마세요 그니까 기분 나빠요 네 3조 얻다 드리대 잠실이 너무 그거밖에 안해? 처음 제가 종수 만났을 때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더 굴렸지 그 때도 네가 아는 게 그 정도였죠 그니까 더 굴렸겠지 죄송한데 그 병건씨 어 되게 잘 그렸다 아니 뭐 그림 그리기 대회인가요? 저도 할까요? 전체 화면으로 한 번씩 보여주죠 제께 너무 조촐하긴 한데 대기하면 그럼 저도 다시 그릴까요? 어 이게 아닌데 제가 그.. 그러면은 저 하는 동안에 심청맨님 뭐 눌러야돼요? 두 분을 조촐한 그림 실력으로 아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병건씨를 그려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하죠 전 예전부터 예체능에 재능이 없었어요 약간 이과 감성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그릴 동안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어.. 국민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그.. 미술대회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상을 받은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 미술 시간에 준비물 안 갖고 와서 좀 두드려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예체능 같은 경우는 좀 취향이 아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미술 쪽에는 조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국민학교가 뭐냐고요? 초등학교의 옛 이름이 국민학교입니다 저희 이제 졸업할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세대 저희 졸업 앨범에는 국민학교까지 있고 말 더럽게 많다고 이 새끼야 철회삼조 몰라? 그래서 철회삼조 몰라? 뭐야? 뭘 철회삼조 몰라? 아 아까 써있었잖아 아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졸업앨범에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에 이제 야 이 새끼야 철회삼조 몰라 저도 울컥해 나도 사람이잖아요 니들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공격을 당하면 나도 반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VS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철회삼조 몰라 미안하다 제가 좀 이렇게 울컥했네요 자 씨름소리 내지 마 아 절 그리는 건가요? 아 나도 니들을 그려야 되나 난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저는 안 그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하나의 예술이죠 이건 티셔츠로 팔아도 돼요 와 이건 진짜 팔아도 되겠다 네 진짜 잘 그린다 저는 뭐 와 이거 프로야 저는 뭐 프로였으니까 지금도 연역으로 뛰셔도 되잖아요 아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좀 상향평정화됐고 프로였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런 야 얘도 잘 그리는데 뭘 잘 그려 의정씨가 의정씨가 사실 데뷔를 한번 했습니다 제 4커트급으로 아 그래요? 네 오 데뷔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의정씨도 많아봐요 아 나만 너무 대충 그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뭐 다 잘 할 수는 없으니까 끝났지 뭐 와 미쳤다 미쳤다 퀄리티가 이거를 야 썸네일로 써도 되겠다 미쳤다 이건 퀄리티가 아 진짜 잘 그렸다 티셔츠로 뽑았으세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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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만 캠션 딱 해가지고 어 좋다 아 의정씨가 더 느낌 있는데 의정씨가 더 느낌 있는데요 의정씨 왜 이렇게 잘 그려 의정씨도 잘 그리는데 나 살이 너무 많이 찐 거 아니야 아니아니 이 정도는 돼요 의정씨가 괜찮나요 더 나 더 나 더 나 더 나 왜 이렇게 만화 잘 그려 어 그래요 괜찮나요 오 가운데가 저네요 고개를 숙여 아니 가운데가 저죠 네 가운데가 저죠 잡혔나요 응 네 대충 뭐 이렇게 안 잡히면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간대요 위에 갔다가 얼굴 가리면서 내려오기 잡혔어요 몰라요 대충해 아 됐다 됐어 됐어 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어 가려졌다 됐어요 오 이거 특징을 잘 살렸어 아 자 갑시다 여기로 티셔츠 하나 내죠 됐습니다 침철단 겨울티 침철단 침철단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쓰기야 우리 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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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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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효롱님이 올려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근래에 들어 진풍 먹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이에요 참 재미지게 봤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먹으면서 기록을 좀 해놨더라고요 가신비 삭제해서 다시 올렸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어쩔어 아 어쩔어 이걸로 선택해봤어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또 개인 방송할 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속초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특수지역인데 현지에는 제가 다니는 곳들을 올려다보면 좀 흠터레스팅 하지 않을까 싶어 도전합니다 아 흠터레스팅 흠터레스팅 근데 두 달 전 있네요 이거 네 두 달 전이에요 최근에 제가 좀 요새 트라이애슬론이다 뭐다 하느라 바빠가지고 철회삼조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철회삼조 때문에 철회삼조입니다 전부 다 제가 가서 찍고 SNS에 저장했던 사진들이고요 가격은 6월 7일 기준 2022년 지명 가게 이름 음식순입니다 자 먼저 속초에 있는 국수내라는 곳에 있는 비빔국수 플러스 콩국수입니다 와 먼저 비빔국수인데 상추가 들어가 있고 김가루에 삶은 계란이 반이 딱 올라가 있고요 너 일부러 반은 그렇게 하면 계란이라고 하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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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과 계란 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버릇돼가지고 깐국수라고 하지 마세요 콩국수 콩국수 와 콩국수 진국이네요 아 느낌이 있는데요 방울토마토도 하나 갈라놨고요 자 이렇게 콩국수도 사진을 찍어 올렸고요 콩국수는 빛 조절을 달리해서 여러 개를 올렸네요 저걸 꼭 저렇게 하는 게 특징인가봐요 콩국수 저게 이거 뭐 토마토? 토마이터? 토마이터를 좀 약간 날개 모양으로 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안 해주시던데 멋있네 집 근처이기도 하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는데 음식도 괜찮아서 자주 가는 식당이고요 콩국수는 갈 때마다 먹어보니 세 장이 되었네요 아 자주 가시는가 봐 가게 이름 까박에 국수 전문점인데 찐만두도 맛있고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김치류 플러스 나물류에서 사찬이 나오고 꽁보리밥이 에피타이저로 나와요 근데 무제한 마음껏 퍼먹을 수 있고요 상마다 고추장과 챔기름 이거 챔기름을 써 놓은 거예요 여기 네 챔기름이 있어서 기본찬과 같이 꽁보리에 넣고 비벼 먹다 보면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배가 버릴 수 있다 곱백이 따로 없고 그냥 말하면 양을 더 준답니다 오 최근들어 가격이 올랐음에도 주의해야 되는 거 가성비는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써보셨네요 아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지금 가격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냥 두 개 더한 가격으로 맞추면 돼요 아 5,000원 8,000원에서 13,000원 되고 8,000원 5,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요 비빔국수 플러스 콩국수의 가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합친 걸로 합친 걸로 각각을 적되 합친 걸로 계산한다 어 정답은 합친 걸로만 아 비빔국수 일단 적고 말하는 거죠? 보통 비공이 비싼가 콩국이 비싼가 콩국이 비싸지 콩국이 비싸지 콩은 진짜 비싸지 근데 가성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올랐다는 거 그치 올랐다는 거를 올라도 좋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콩국수를 직접 콩을 갈아서 해주시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보통은 이제 막 물을 섞어 하는데 어 이런 데 이렇게 나올 정도면 살짝 섞어도 이게 좀 굉장히 또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라 콩국수가 비싼가? 근데 또 많이 비싸지 않나요? 비싸봐요 콩국수가 좀 가격이 나가지 네 고급 음식이에요 콩이 근데 또 종순씨는 또 막 진주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더 비싼데 비싼데 가서 비싼데 콩국수 비싼데 비빔국수는 음 4차는 나오고 여기는 약간 좀 쌀 것 같아 야 근데 사진 잘 찍었다 맛있겠다 올랐음에도 나쁘지 않다 올랐음에도 나쁘지 않다 아 이거 나 잘 맞추는데 이런 거 아 또 마침 또 반풀자 그럴 텐데 에 에 올랐다 올랐다가 핵심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 얼마나 더 시간 드려야 돼요? 아 잠깐만요 한 한 한 한 20초만 더 주세요 됐어요 먹는 거 진심인 편이라 됐어 내가 이거 아 5초 드리겠습니다 됐어 됐어 5 4 3 2 예 아 콩국수 먼저 먹으면 돼 아 봐야지 알아 봤을 때 5 4 3 2 네 됐습니다 자 한 분씩 그럼 발표할까요? 상관진부터 하실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네 비빔국수 6천원 6천원? 네 콩국수 7천원 합해서 13,000원 아 6, 7천원 네 제 거 봤나요? 똑같나요? 어? 저 안 봤어요 제 거 보지 마세요 근데 비빔국수가 제 체감상 5천원 넘어가면 무조건 비싼 겁니다 그냥 5천원? 그러니까 5천원에서 올라서 6천원 된 거 같아 네 비빔국수가 5천원 이상 되면 무조건 비싼 거예요 비빔국수는 보통 5천원 정도에요? 뭐 4천원? 5천원? 무슨 소리예요? 비빔국수는 비싸요? 아니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 같고 그러니까 비빔국수는 싼 데도 꽤 있다 싼 데도 있지만 비싼 데도 있는데 싼 데도 충분히 꽤 있고 가성비가 좋다고 했으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했으니까 6천원 정도 가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잖아 속초나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수도권이면 좀 비쌀 수 있는데 속초라면 굳이 뭐 임대료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비쌀 이유는 없다 근데 이게 동네라고 했으니까 아 그건 맞다 자기 집 근처라고 했으니까 나 6,7 나도 6,7 로 했습니다 콩국수 그리고 콩국수도 국수 종류가 크게 비쌀 이유는 없어요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원가만 따지면 그렇죠 저는 딱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6천원 7천원 저는 원래 5천원 6천원에서 천원씩 올랐습니다 두 분과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비빔국수 7,500원 콩국수 8,500원 올라서 올라서 사실은 비빔국수가 7,000원이냐 8,000원이냐를 고민했고 종수씨는 안타깝게도 이거 저거 그거 한 번 눌러주실래요? 기본캠 아 기본 두 번째 거 안타깝게도 총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16,000원입니다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더하기 못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정확히 지금 아니 총합으로 계산하는 건데 아니 원래 그 기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답을 알아도 수능에서 그쵸 마킹을 못하면 탈락이죠 아니 근데 그건 안 돼요 저희가 각각 적어서 적어서 총합을 적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과학시험 때 철회 3조에 1조 뭐예요? 공격하지 않는데 공격하지 않는데 공격이 아니잖아요 공격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반반이 억지예요 억지예요 과학시험 뭐 학교에 수업할 때 아니 시험 볼 때 OMR카드에 주관식 3번 정답 이거 더해서 쓰라고 했는데 7,500원 8,500원 쓰면은 탈락이죠 정답이 만약에 16,000원인데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식당 가서 밥 시킬 때 비빔국수 하나 콩국수 하나 주세요 했으면 합쳐도 16,000원이에요 아니면 그건 식당이니까요 그건 계산하는 거죠 저희는 식당의 가격을 맞추는 거죠 가격이 식당이고 여기는 식당 통합을 어 어떻게 써버려? 어? 너희 이 새끼들 찢어버릴 거야? 그건 철회 2조에 해당되지 않아요 심지어 본인이 또 그런 룰을 정하셨는데 본인이 정했는데 본인이 정했는데 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이니까 경고로 넘어가시고 다음부터 또 그러면 알겠어요 경고로 할까요? 경고로 해요 뭐 어떻게 봐줘? 아니요 그냥 삐지면 진행이 안 돼요 맞아맞아 삐지면 안 돼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이러면 더한 거 안 쓰면 탈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하면은 우리는 경고인데 본인 탈락이죠 맞아요 본인들은 우리는 경고 우리는 한 번 안 써도 돼요 아싸 안 써야지 절대 못 써 오케이 오케이 나는 잘못 쓰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도 이번에 안 삐질게 네? 이번에 안 삐질게 경고에요 고마워요 세 번째 같이 보기로 같이 보기로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6,000원을 썼고 두 분과의 가격 차이가 좀 나네요 13,000원 아 이거 좀 내가 좀 센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같으니까 좀 바꿀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가자 나는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나도 이게 맞는 거 같아 초심대로 갑시다 500원 단위는 없을 거 같아 콩국수가 국물 색깔이 좀 때깔이 찌네요 이렇게 값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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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악이 뭐 있지? 띠띠띠띠 띠띠띠 어? 6,000원이네 띠띠 띠띠 원래 5,000원인데 올랐을 거야 이렇게 싸다고? 비빔국수는 비빔국수는 싼 데가 많아 맞아 요즘엔 비싼 데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웬만하면 6,000원이야 콩국수가 만 원이어서 내가 맞는 거래 사실 저거 그냥 한번 묻혀서 상추 올려놓은 거거든 면이야 면에 그냥 묻힌 거야 저 소스가 매력이긴 하지만 저 면 소스 개발한 거 그래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아무리 밀가루 값이 올라갔어도 아니 꽁보리밥도 주고 주인 양도 남아야지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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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8,000원 와 14,000원 우리 둘이 동점 여기는 탈락 1등 2개 홀리 확실히 콩국수가 조금 더 손이 가서 2,000원으로도 비싼 내가 내 예상이 조금 틀렸네 내 콩국수를 잘 안 먹어서 가격을 몰랐는데 그럼 우리 둘이 3점 1점이네요 공동이니까 그러네요 저는 2점 아니에요 아니 꼴등이잖아 1등이 2명이면 2등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3등이라고 하는거에요. 둘중에 한명이 2등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당구는? 3 3 철수 1 3 그리고 여기는 4 아니지? 에이 어 얘 얘 1점 깎아 1점 깎아 아니야 그건 아니지. 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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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니까 멀어서 요거는 더하기를 해야돼요. 더하기 해주세요. 제가 수식을 쓸까요? 수식 복사 복사. 썸으로 가면 되죠. 그렇게 하면 저기부터 저기까지 되니까. 맞아. 썸바디 헤어 미 썸에서 아 그렇게 하면 안돼. 어어어어 미친 P P15 어? 쓸나요? 그냥 드래그 긁으면 되는데. 니가 하세요 그럼 빨리. 자 보여주세요. 얼레어답터죠. 아 제가 또 이제 또 이런거 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딱 해가지고 가로열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쫘악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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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묻혔다 엔터? 그리고 엔터요? 닫고 엔터를 딱 치면 3이 나오는데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아 글씨는 바꾸면 되니까. 아 글씨 바꾸면 되니까. 옆에 드래그로 긁으면 똑같이 되나? 똑같이 돼요. 와 미쳤다. 똑같이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아 미친 엑셀. 빌게이츠가 이걸로 부자 됐어요. 야 무조건 주식 사야겠다. 사야지 사야지. 빌게이츠 이걸로 부자. 빌게이츠 이걸로 부자. 떼부자 된거야. 그리고 요거를 색깔. 이거 없어졌는데요? 다시 하면 돼 테두리. 아 구글이라는데요? 아 구글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에요? MS는 다 다른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또 다르지 않나?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나? 큰 차이 없어요. 정수씨 평생 모르고 살아도 지장 없을 정도에요. 맞아. 구글.. 근데 이게.. 아 구글꺼구나. 가운데물이. 가운데물이. 오 됐어. 아 좋았다. 자 갑니다. 첫 문제를 좀 치시네요. 아.. 제가 너무.. 아 비빈국생. 비빈국생. 여기서 벌써.. 어떤.. 격차가 느껴져요. 부의 어떤 상징. 이 정도는 너무 싸다와 우린 이 정도는 좀 그렇다가 역시 잠실프리스의 어떤.. 잠프한테는 안돼. 네.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죠. 안돼 안돼. 멈춰. 개념이 달라. 일단 뭐 첫 문제는 두 분이 앞서 나갔지만 제가 요새 좀 쉬긴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겠습니다. 속초에 있는 매자식당. 아 네 쌀국수 약한데. 쌀국수 라지 플러스 장쌀국수 라지에요. 장쌀국수는 약간 얼큰한 건가 보네요. 예예. 와 고수가 듬뿍 들어가 있고 레몬에다가 고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쌀국수는 얼큰. 매콤한 거. 매콤한 장칼국수처럼. 와 비주얼 좋다. 맥주도 시키셨네요. 아 맥주도. 캐스. 캐스. 속초에서 쌀국수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옵니다. 다른 쌀국수에 비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만 가격대가요. 사진을 보다시피 쌀국수를 먹는 건지 고기탕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고기가 매우 매우 두 번이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든든한 쌀국수를 먹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쌀국수 치고 가격이 있습니다. 쌀국수 가격이 두 번 들어갔어요. 계속 가격이 있어요. 좀 세나 봐. 항상 만족합니다. 보통은 해장하러 가면 좋지만 먹을 때마다 술 생각이 나는 쌀국수에요. 근데 소주를 안 팔아서 아쉽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장쌀국수가 시그니처 메뉴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쌀국수가 더 취향이네요 라고 해놓은 속초의 매자식당입니다. 제가 쌀국수를 진짜 안 먹어보거든요. 보통 얼마에요? 9천원 정도. 8,9천원. 8,9천원. 그렇게 비싸? 비싸요. 쌀국수 치고 비싸다는 얘기면 더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쌀국수 그렇게 싼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비싸다고 싼 프랜차이저가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이 비싼 걸로 시작했어요. 보통은 싸면 7,8천원 하나? 그렇게까지도 가죠. 6천원, 7천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쌀국수가요?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쌀국수가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싼 프랜차이즈들이 많다. 일단은 근데 여기는 좀 고급져 보이고 이게 고수가 좀 싱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도 그렇고 파도 잘 썰어놓고 야 이게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해 보이는데요? 무슨 부위죠? 맞습니다. 쌀국수 치고 비싸다고 하셨다. 제가 봤을 때 낙엽 같은데요? 낙엽이요? 낙엽 아닌가요? 어디죠 이게? 양지 차돌 양지 쪽에 굉장히 여기 야들야들하거든요. 좋습니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우리 저녁 언제 먹어요? 저녁 3시 23분인데 저녁 먹긴 먹어야 되죠. 왜냐면 또 일도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되니까 자 적어볼까요? 적어볼까요? 이거 두 개 더하기 쓰는 겁니다. 안쓰면 적어가는 거예요. 앞에 게 쌀국수 뒤에 게 장쌀국수 라지가 있고 라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스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둘 다 라지가격이에요. 네. 만약에 근데 이러면 어떡해요? 5,000원 5,000원 썼는데 더하기를 잘못해서 1,000,000원으로 쓴 거야. 그럼 1,000,000원으로 가야 돼. 1,000,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틀림으로 씁니다. 쌀국수다. 이거 될 수 있으면 검사를 좀 해주세요. 혹시나 혹시나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거를 막 아 해도 돼요 이러면서 남이 뭐 닦아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막 쓰레기 막 버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쌀국수치고 가격이 있고 매우매우 많이 들어간다. 쌀국수가 요정도로 한번 써볼까요? 너무 센가? 나 쌀국수 가격을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저분이 평상시에 비빔냉.. 비빔면을 6,000원에 내고 먹었는데 싸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심성도 자기만의 그 가격 방어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저도 적었어요. 아 근데 맛있겠다. 고기 진짜 실해 보인다. 특히 빨간 거에 들어간 이게 이게 쌀국수의 고기랑 빨간 거의 고기랑 약간 다른 부위 같아. 아닌가? 같은 부위인데 여기가 기름기가 기름기가 더 맛있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국수 종류는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이라서 고기가 들어갔잖아. 아 그니까 고기를 어느정도로 쌀국수는 내가 가늠이 안되네? 어 고기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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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 적었어요. 가서 적었습니다. 자 자 이번엔 친척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걸로 한번 가시죠. 이거 앞에다 갖다 놓고 해도 돼요. 아 예 좋습니다. 당구님이 제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앞에다 갖다 놓고 하세요. 자 뚜두두둔 뚠뚠뚠뚠뚠뚠뚠 쌀국수 11,000원 오 고기가 진짜 많다고 하니까 네 쌀국수 11,000원이어도 이상할게 없거든요. 근데 장칼국수랑 왜 나눠주느냐 소스값이에요. 소스값 보통 소스값 1,000원입니다. 맞아요. 그럼 12,000원 합해서 23,000원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적으셨네요. 아 저렴해요? 네 저는 생각보다 쌀국수가 11,000원이면 꽤 싸 꽤 나가는건데 일반 쌀국수도 한 11,000원 12,000원 합니다. 요새 고기가 고기가 근데 저분이 6,000원 정도 딱 됐는데 아 이거 싸다. 비빔국수 그러면 한 이거 11,000원 정도 가야지 이분이 약간 아 좀 가격이 좀 나간다 이렇게 압박을 좀 받을 것 같아 오오오오오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수씨 얼마에요 그래서? 저거 갈까요? 11,000원도 꽤 비싼데 저는 제가 시켜먹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고기도 많이 들어갖고 이분이 비싸다는 얘기를 두 번을 적어줬어요. 네. 잠푸? 쌀국수 13,000원에 장쌀국수 14,000원 뭐 스테이크 먹어요? 아니 아니요. 이게 고기가 이렇게 들어갖고 기본적으로 저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기가 많이 들어갖고 비싸다는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 1, 2,000원 더 해야 되지 않나? 잠실에서는 이게 맞아요. 잠실에서는 이게 맞아요. 아 속초니까. 근데 속초도 약간 번아가고 저는 사실 침창민 씨하고 저 의견이 비슷한데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저는 2,000원도 더 붙여가지고 11,000원, 13,000원 아 소스값이 2,000원 왜냐면 앞에 거를 내가 보니까 2,000원 차이가 덜어지더라고 그냥 2,000원 차이로 간다. 24,000원 나는 24,000원, 27,000원 와 내가 너무 세게 적었구나. 23, 24, 27 근데 종수씨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고기가 많이 있다고 알고 비싸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근데 25,000원만 적었어도 근데 저는 국수치고 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고급이라고 치기 때문에 근데 되게 고급적으로 인정을 했네요. 인정을 했어요. 만원 넘어간 거 저는 형 비싸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괜찮다고 하니까 11,000원, 13,000원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 같이 보니. 야 여기 술까지 땡기는 정도면 굉장히 얼큰하다는 얘기거든. 네. 자 쌀국수 라지입니다. 요새 밀가루 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앞에는 1위야. 1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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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원. 꽤 비싸네. 아 선생님들. 아 종수씨가 없었네요. 일단은 장칼국수가 더 비쌀 거기 있다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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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칼국수가 더 쌀 수는 없나요?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소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시그리처인데 시그리처가 더. 게임 끝났네요. 그쵸. 그쵸. 자 뚜두두둔 13,000원. 그러면 500원짜밖에 안 나? 어 그러네. 25,500원이네요. 나 24,000원. 어? 저 27,000원. 어? 둘이 동점. 둘이 동점. 아 공동 1등이네요. 와 당구님. 25,000원. 오 괜찮은데? 27,000원 아니에요? 27,000원. 제가 1등 아니에요? 저 1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25,500원이요. 아 25,500원이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중씨가 500원. 500원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할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할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가까운 게 좀 더 초조나? 아니 그렇잖아요.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네. 아 이거. 아 이게. 제가 너무 좀 세게 줬네요. 아까부터. 생각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긴 캠. 아니요. 제가 바꿔야 되나요? 어디가 바꿔야 돼요? 바꿔드렸죠? 네. 눌러주세요. 다시 같이. 다시 같이. 제가 단군님 3점. 바이안키 이거 위에. 넉넉히 안 눌렀나보다. 어디 갔죠? 모르겠어요. 올려가 보세요. 단군님 3점. 철면수님 3점. 침착면 1점. 아 박빙인데요? 643. 오오오. 이거는 아직 초반이라. 네. 안창 남았어요. 이제 슬슬 달아올 예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넘기까요? 또 전에 보면은. 정확히 맞춘 경우가 3번이나 또 있었기 때문에. 어 맞아요. 정확히 맞추면 5점이라는 거. 맞아요. 이건 뒤로 갈수록 몰라. 그치 그치. 넘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수련의 메타 있어요. 아 이기 때문에. 아니네요. 이거네요. 아 또 넘기만. 아 괜찮아요. 잠깐요. 어 칼국수다. 야 이거. 속초에. 항아리 감자 옹심이 홍합칼국수. 이게 가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 감자 옹심이랑 홍합칼국수를 같이 파나요. 메인메뉴가봐. 감자 옹심이 플러스. 들깨 감자 옹심이. 아 칼국수는 안 드셨네. 아 옹심이. 나 옹심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옹심이랑 뭐 맞추는 거야. 옹심이가 뭐예요? 옹심이가. 감자 뭉친 거. 그 수제비같이 뭉친 거였어요. 아 감자가루를. 어. 잘 안 먹어본 거 같아. 항아리 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들깨를 넣은 들깨 옹심이네요. 야 이거 맛있나봐. 얼큰하겠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감자 옹심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감자 옹심이고. 두 번째가 들깨 감자 옹심입니다. 사진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메인메뉴는 감자 옹심이와 홍합장칼국수인데. 감자 옹심이만 먹어봤습니다. 모든 음식은 직접 만들고. 지나가다 보면 항상 재료 던질하고 김치 담그고 있고. 가게를 보다 보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항상 많이 있습니다. 감자 옹심이는 괜찮은 가격으로 생각하는데. 들채 감자 옹심이면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야. 근데 봐도 더 세보여. 근데 많이 차이 나왔나봐. 다른 유명한 옹심이 집들도 있는데. 꿀리지 않는 곳이에요. 음. 강원도도 이제 감자가 특산물이거든요. 위에가 그냥 옹심이고 아래가 들. 네. 약간 좀 진해보이긴 해요. 일단 김치 프라이티가 좋은데. 옹심이 가격을 모르는데. 나도 옹심이. 나 옹심 사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비쌀 것 같지는 않네요. 왜죠? 항아리가 들어와 있는데. 저거는 그냥 항아리일 뿐이고. 기본 어떤 옹심이. 결국 그냥 뭉쳐서 끓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그렇죠. 이것도 좀 그렇긴 하죠. 밀가루 떼가지고. 아니 감자 떼어가지고. 국물을 우려내는데 좀 돈이 들지 않을까요? 칼국수랑 뭐 비슷한 원리 아닌가?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다르고. 느낌이. 느낌이 느낌이. 옹심이가. 어 난 뭐 기억이 안 나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옹심이. 옹심이. 어쩔티비옹. 옹심이. 옹심이.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거구나. 그 옹심이에요? 몽실이 아니에요. 안 돼? 뭐지? 어 일단은 김치가 되게 정갈하게 나오고. 국자. 이게 그리고 그릇이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릇이 되게 좀 고급져 보이잖아. 어. 나무에다가. 느낌 있잖아. 국자가 좀 사용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썼어. 달았어. 일단 깔끔하다는 느낌이고 식당이. 김치 퀄리티가 좀 있네. 네. 김치가 좀 약간. 김치 안에 본인이 직접 담그시는 거고. 그래야 또 장사가 잘 되지. 여기 혹시 고기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고기는 아마. 고기는 이런 불문율이에요. 넣으면 안 돼요. 아 약간 떡국 같은 데에 감자 갈아서 뭉친 건가? 맞아요. 그러니까 수제비인데 감자가 들어간 거야. 물기가루 대신에. 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아 수제비 대신에 감자 뭉친 거. 그런 느낌일 거야.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저 보세요. 비닐볼을 깔았다는 거는. 미친 듯이 온다는 거야 사람이. 아. 두 집 거 하나 깔고. 잔치집에 사는 거. 잔치집에 사는 거. 잔치집에 사는 거. 어 그러네. 사람들이. 진짜 점심시간 막 이럴 때는 미친 듯이 들었는데. 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비닐볼을 한 번 깔아놓으면. 사람 올 때마다 갈아요? 그냥 깔아놓고 계속 쓰지 않아요? 갈지. 비닐볼을 여러 장을 깔아서 한 장씩 띄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묶어서 이렇게. 한 명 오면 갈고 한 명은 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닐볼 있는 집 특징이 뭐냐면은. 회전률이 빠르다. 회전률을 빠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 비싸요. 비닐보는 비싸. 비닐보가 한 천 원 또 하겠다. 비. 아니 비닐보가 있다는. 이 음식점이 잘 돼가지고. 이. 이 집이. 아 손님아 그만 놔. 계속 올리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비싸. 비닐볼에서 비싸요. 갑자기 난 든 생각인데. 비닐볼을 여러 장을 깔아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젓가락을 잘못 찔러서 구멍 뚫어버리면. 다 날라가요? 그냥 빡 돌죠. 와. 와. 제가 얼마나 할까 이거. 이게. 항아리에 담긴 했는데. 저 항아리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김치가 이 정도니까요. 아니 제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저희 어머니가 저는 항아리를 좋아하셔서 좀 아는데. 항아리가요. 비싸요. 이 항아리가. 꽤 비쌉니다. 그럼 뭔 상관이야. 네? 그럼 뭔 상관이야. 항아리는 어차피. 뭐 주는 것도 아니네. 주는 게 아니지만. 저거를 그릇으로 쓰고 있다는 게. 손님들이 이렇게 파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걸 깬다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그릇 깬다고. 막. 이거 항아리 몇만 원이니까. 물어주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저 옹시미를 양은 냄비에 담으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좀 느낌이 다르죠. 항아리에 담아야 돼요. 약간 그런 거에 어떤 위험부담 비용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깨먹을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 깰 수도 있고.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거 약간 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지 않을까. 델깨가 좀 세다고 했죠. 델깨가. 좀 세다는 느낌이 든다. 괜찮은 가격하고 센다. 그치. 그러면은. 각자기가 좀 날 수 있다. 내가 한. 같이 쓸까요? 항아리 무거울 텐데 설거지 할 때. 굉장히 어떻게 하냐. 와 이거를. 회전율도 빠른데. 자. 감자홍심이. 어. 어렵다. 아 진짜 어려운데. 항아리. 이거는 요정도고. 잠깐만. 감자홍심이는 괜찮은 가격이다. 옹심이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옹심이. 어쩔 시구 옹심이. 저쩔 시구 옹심이. 쿵짝쿵짝 옹심이. 에에에에에. 옹심이. 아. 요정도. 다음에. 전 요렇게 쓰겠습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진짜 어렵다. 가격이. 아 더하기 안 할 뻔했다. 가격이 괜찮다. 오우씨. 괜찮다가. 좋다는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 자. 갑니다. 저도 썼어요. 와 이거는 진짜 먹어본 적도 없고. 항아리 값을 내가 좀 더 쳐야 되는데. 내가 평소보다 좀 높게 쳐가지고. 방어적으로 했습니다. 갑시다. 네. 자. 바꿔주세요. 자. 이번엔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 더 쓰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비싸게 잡았어요. 감자옹심이 9,000원에. 들깨옹심이 12,000원. 생각해봤습니다. 3,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냐면. 감자옹심이 10,000원이나 11,000원 정도 쓰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너무 비싸게 잡았고. 속초인데. 그 다음에 이. 들깨옹심이를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 1,000원 차이로는. 어 들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 3,000원 이상은 차이나야. 어 감자옹심이는 괜찮은데. 들깨옹심이 좀 비싼 애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들깨 고작 들어갔는데 3,000원이나 차이 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해봤고. 네. 사실은 1,000원씩 더 하고 싶었어요. 음. 제가 너무 비싸게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어 절축을 해보았다. 알겠습니다. 여보 씨는 어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이. 쌀국수를 12,500원짜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파악이 됐어요. 저분은 약간 먹는 거에 돈을 안 아끼는 분이에요. 안 아끼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있어서. 가격이. 좋다가 아니고. 괜찮다는 거는. 응. 네. 이 정도. 옹심이. 감자 이거. 전분 뭉치. 이거 해서 이렇게 끓인 거. 9,000원까지는. 그래. 괜찮아요. 9,000원까지는.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들깨랑 갭이. 3,000원까지는 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쵸. 근데 이 옹심이가 11,000원이면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계에 있을 뿐. 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생각. 생각. 그래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원. 1,000원. 1,000원. 옹심은 저랑 같은데. 차이가 2,000원 정도일 것이다. 원래는 8,000원, 1,000, 1,000원 했어요. 왜냐하면 1,000,000원이 비싸다 느낌이니까. 1,000원은 그래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저분이 좀 약간. 비싸게 좀 먹으니까. 근데. 1,000원인데. 아. 좀 비싼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가격은 2,000원 차이니까. 9,000원으로 올렸어요. 8,000원이었다가. 그래서. 9,000이랑 1,000원에서 2,000원. 저는 좀 쎄. 오. 이게 있네. 이것도. 이 정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당분이 밀려. 저는 옹심. 그냥 옹심.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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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감자 옹심이 1,000원. 아. 3,000원. 3,000원 차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비싸다는 마지노선은. 하나는 1,000원 아래고. 비싸다는 마지노선은 1,000원 넘어갔을 때 이제 된다고 쳤고. 그렇다는 얘기는 당분씨는 1,000원까지 밖에 인정을 못하겠다. 옹심이는. 아. 일단 기본적. 기본 옹심이가 7,000원 이상 넘어가면 좀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항아리의 우리 함정인데 이제 보시면은. 아. 이거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이 넘어가면은. 옹심이. 어쩔시고. 옹심이. 저쩔티비. 저거 항아리 빼면 그냥 그릇 하나에 담겨 있고 그냥 기본 찬 두 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뭐 크게 없고 사람이 분비다는 건 이제 뭐 관가객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뭐 식당을. 장사하셔야 되는. 그냥 자주 이제 찾는다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번화가 속초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들개가 이제 생각보다. 비싸다. 비싸다는 건. 거기서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의 격차 이상이 벌어져야 된다. 당분님. 제가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밖에 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저렇게 싸지는 않아요. 7,000원은 좀. 그리고 감자가요. 값이 좀 나갑니다. 감자전도 비싸요. 그래요? 감자가 비싸요? 감자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럼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어떻게. 까라마조프가. 감자 먹고 살아는데. 아니 뭐 밖에 나갈 것까지는 없잖아요. 하하하하. 밖에 나라도 사두시면. 제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저렴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자 그럼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맞춰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리면 좀 민망하겠네요. 자 먼저 감자 웅시미. 감자가 잡혀야지 그 다음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9,000원. 그렇지. 그렇지. 11,000원이냐 12,000원이냐. 야. 자 그러면. 3,000원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들깨가. 들깨만 좀 세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근님도 희망이 있는 게. 들깨가 더 쌀 수도 있어요. 들깨가 더 싸면은. 당근님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가 너무 비싼다. 들깨가 더 쌀 수 있어요. 항아리 가격이야. 들깨 들어가면 더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분 좀 써 있어. 근데 좀 이게 있으시네. 기복이. 아 기복이 있으셔. 1,000원이 괜찮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다는 가격은. 조금 센데 받아들일 만해. 그렇지. 이 정도는 맛은. 납득이 돼. 근데 이건. 들깨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너무 비싼데. 맛있어서 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원이냐 만천원이냐 만이천원이냐. 만이천원이냐. 만천원이라고 보죠 저는. 들깨 넣었다고. 만천원. 만 만일 있어요. 만삼천원. 아 1등. 정확하게 못 맞췄네요. 아 깜이. 4천원 차이 났네. 야 더 쓸걸. 와 비싼데. 들깨값이 엄청. 들깨가 엄청 비싼가 보네. 아 그래서 참기림보다 들기름이 비싸. 그럼 1등 2등 3등이에요. 네. 4천원 차이라고? 1.5배네 1.5배. 우리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 그리고 내 생각보다 옹심이가 비싼 음식이었구나. 아니 들깨는. 여기가 좀 비싼거. 여기가 좀 센데. 옹심이. 어쩔시고. 옹심이. 어쩔시고. 어쩔시고 옹심이. 짜란짜란. 점수 계산하죠. 점수 계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와. 야 이러면 제가 1등인가요? 예. 단군님이 꼴찌고요? 예. 자 단군님 1점. 저 3점. 침창맨님 2점. 아 박빙이야 박빙이야. 칠칠리기야 칠칠리기야 칠칠리요. 박빙입니다. 내가 꼴찌냐. 내가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꼴찌냐. 어 뭐 니가 꼴찌냐. 나 나쁘지 않았는데. 1점 차이에요. 골점 차이. 야. 어. 차철TV. 옹심이. 야. 다음 거 가죠. 다음 거 갈까요? 화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옹심. 모르는 음식이 많이 나오네. 그렇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나 쌀국수도 안 먹어서. 아 쌀국수도. 국밥 이런 거 강하시니까. 옹심이는 진짜 안 먹어봤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안 드실 수가 없죠. 속초 5겹이네. 5겹삼겹살. 5겹살이라고 하죠. 맛있겠네. 껍데기 부분과 같이 있는 털도 좀 있고. 두툼하고. 와 이렇게 멜젓도 있네요. 이거 멜젓 같죠. 멜젓. 속초에서 제주도식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5겹이네입니다. 제주도산 제지고기를 쓰고 멜젓과 고사리를 져서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속초에서도 수많은 삼겹살들이 있지만 여긴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 유명한 곳입니다. 저녁 시간대면 항상 사람이 가득 차 있고요. 고기뿐만 아니라 식사로 시킬 수 있는 냉국수도 정말 맛있습니다. 냉국수 한 젓가락에다 삼겹살 한 점 같이 올려도 먹고 소주를 한 잔. 아 좋아하시는 분이야. 제주산 돼지고기를 속초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만족합니다. 값이 생각보다 안 비싸나 봐. 오겹살 1인분 200g의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주변을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밑반찬이나 퀄리티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고기만 봐서는 사실 좀 축축하긴 어렵거든요. 원래 삼겹살집이 또 밑반찬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천차만별이라서 고사리를 같이 구워먹을 수 있다. 멜젓도 주고 고사리는 다 집어먹었나요? 어 밑에 쌈장.. 어 장 색깔이 좀 빨갔네요. 아 요 퀄리티라는 거 좀 모르는데 추축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흔터를 드리자면 저도 모르긴 하지만 이 제주도산 오겹살은 값이 좀 나갑니다. 제주도에 드시면 그래서 생각보다 비쌀 수 있다. 제주산 고기가 좀 비쌀 수 있다. 1인분이니까 하나만 적으면 되죠? 하나만 적으면 돼요. 1인분의 가격? 제주 후리미엄이 있어요. 200g이에요. 200g이에요. 250도 있고만 있는데 200g에요. 200g이면 보통 평균이죠 평균. 내가 예전에 제주도 가서 한근을 먹었을 때 5만4천원 7만 얼마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제주도산인데 냉국수도 맛있고 어 이 정도 금액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제주산 돼지고기 흑돼지인가? 밑반찬이 안나가고 싶네. 밑반 퀄리티를 좀 봐야되는데 요정 썰음새가 느낌이 있어요. 좀 느낌이 있어. 근데 저거는 이렇게 그 알바생분의 사랑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정석적으로 적었습니다. 저 적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한다. 알못인가? 내가 고기를 자 볼까요? 네 가시죠. 남근님부터? 16,000원. 바꿔야지 바꿔야지. 16,000원입니다. 아 16,000원? 근거는요? 근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 사실 그 사이드쪽을 좀 보고 싶었어요. 아 사이드쪽을? 고기집은 고기는 사실 봐서는 잘 몰라. 사이드를 보면 여기가 고급인지 좀 그냥 동네 식당처럼 기본찬 나오는지 요거를 좀 볼 수 있는데 고기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어느 식당에 나오거든요. 그건 맞아. 그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일단 기본 나오고 스타일이라서 그냥 16,000원이면 적당히 저 사실 16,000원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산이니까. 아 저게 또 지금 썰음새가 직접 썰어주는 쓰는 게 아니에요. 썰어주는 느낌. 썰어주는 느낌. 왜냐하면 저게 너무 균일해. 썰음새가. 그렇죠. 뭐 유명하다고 했어요. 유명해요? 실제로 유명하다고 했고 그리고 근데 이분은 좀 비싼 것도 흔쾌히 먹는 분이란 말이에요. 들개 칼국수도 아니 들개 옹심이도 13,000원에도 드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했다면 괜찮다 라고 했어. 괜찮다 라고 했어. 1.9까지 해봤는데 오! 5. 더 비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그 우리 용미에 먹었던 게 만 얼마였더라? 그랬거든요? 제주도 흑돼지가 아닌 제주도 흑돼지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15,000원이고 근데 거기 숙성 아니야? 숙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가 붙었고 유명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 썰음새가 직원이 썰어주고 이러면은 19,000원인데 더 비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200g이 내 2만원 선을 못 올리게 만들었어요. 아 200g인 게 종수씨는 저는 18,000원을 써봤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좀 싸게 쓰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약간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제주도사는 일단 비싸고요. 고깃집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 19,000원을 1인분이 하는 집은 거의 못 봤어요. 1인분은 16,000원, 7,000원, 5,000원, 8,000원은 있지만 19,000원을 1인분에 파는 집은 단 한 집도 좀 못 봤어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만 19,000원을 할 바에는 좀 더 천원 싸게 하거나 약간 더 비싸게 하거든요. 거기가 제주도 흑돼지 기준이냐? 뭐 어디든. 우리 동네도 제주도 흑돼지집 있는데. 1.9라는 금액이 심리적인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9,000원이라는 금액을 잘 보지 못했고 18은 확실히 좀 낮아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데 시청 쪽에 서화라고 항정살을 맛있게 파는 데가 있어요. 약간 실랜드에 맛깔라거든요. 거기가 18,000원 정도 합니다. 항정살도 비싼 부위이긴 하지만 오겹살도 솔찬이 비싸기 때문에. 은정씨 표정이 좀 안 좋아지었데요? 우리 둘이 이렇게 좀 써버리니까 내가 틀렸나? 그게 아니라 제가 고기를 먹을 때 생각해보니까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먹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나는 가격보다 맛만 있으면 그걸로 됐고 의중씨가 그것도 그게 있어. 등급을 나눠요, 음식을. 밀가루는 밀가루답게! 그러고 있어요. 고기는 비싸도 돼! 고기니까! 고기답게! 비싼데 맛있으면 돼. 맛있으면 돼. 그리고 나는 고기보다 한계가 있어, 음식이.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 깔끔함. 이게 좋으면 비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고기, 아까도? 고기 많이 들어갔나요? 계속 물어보는 게 고기가 있어야지 비싸다. 고기는 비싸야 되고 밀가루는 싸야 된다. 식당 분위기가 좀... 이거 하면 잠깐만 바꿔주시겠어요? 식재료 카스트제를 운영하니까. 저는 그 느낌에서 만파를 썼던 게 식당 분위기가 보면 밑에가 스댕판입니다. 이런 게 보면은 나무나 이런 것처럼 고급지진 않아. 그러니까 프리미엄 식당은 아니야. 그렇죠, 맞아, 맞아. 느낌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식당이라서. 하지만 썰음새. 썰음새. 쫀득쫀득. 이거 하면 쫀득쫀득 할 거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싸진 않고 19,000원도 생각했는데 19,000원을 제가 1인분에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느꼈던 가격대가 원래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정도. 이 정도 가야 되지 않나? 한번 가보죠. 보겠습니다. 보시다, 보시다, 봐봐. 야, 가격 15,000원 아니야 혹시? 만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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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봤지? 아니, 어떻게... 아니, 저거 고자라리예요. 너무 싼데? 나... 아니, 송도에 있는 고깃집 다 가봤어요. 근데 여긴 속초인데 어떻게... 어, 그러게? 아니, 송도가 더 비싸겠지. 어, 송도가... 어, 송도가 더 비싸지, 물가가. 5점, 5점. 오, 5점이야? 정확해, 정확해. 나 고자라리야. 아니, 제주도 흑돼지 많아, 송도에도 많아. 제주도 고기는 다 흑돼지지, 그럼. 제주도 고기라고. 목소리가 커졌네요. 치고 올라오네. 치고 올라오네.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고야맛들, 아유. 고기를 나 모르긴 해. 근데 갑자기 아까 자신 없어 하지 않았나요? 내가 너무 싸게 쓰네.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잘못된 정체성. 사실 근데 딱 맞힐 줄은 몰랐는데. 어, 그거 싸다. 근데 썰음새가 있는데. 어, 근데 좀 싸다, 이 정도면. 어, 나는 만팔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썰음새가 있었는데. 확실히 항정 쌀이 좀 더 비쌌나 봐요. 좋습니다. 오, 정확하게 맞히면서. 오, 이게 맞은 점이 됐네요. 저, 지금까지 단군님이 독보적 선조네요. 방금 5점짜리를 맞히면서. 몇 점이요? 2등이요? 어, 2등 9점. 어, 12, 9, 7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아직 근데. 여러분, 절반도. 많이 남았어요. 네,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자, 5번. 속초의 진미 막국수와 동치미 막국수입니다. 막국수. 아, 일단은 살얼음이 동동 떠있고요. 막국수는 그냥 막먹는 국수. 맞죠? 네. 그래서 막국수인데. 막먹어? 아, 동치미 막국수입니다. 와, 베이스가 동치미예요. 흔히 일반,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국수는 춘천식 비빔 막국수지만 속초를 포함한 영동 지방에서 막국수의 디폴트는 동치미 막국수죠. 막국수를 시키면 양념장과 고명이 올라간 막국수와 동치미가 따로 나오는데 이걸 취향껏 섞어서 비벼 먹거나 말아먹으면 됩니다. 속초에서 막국수집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몇 군데 중 하나고요. 오. 15년 전에도 와서 먹을 정도로 역사가 좀 된 집입니다. 저는 막국수를 먹는다면 항상 여기서 먹어요. 속초에서 동치미 막국수는 거의 이 금액입니다. 약간 좀 평이한 금액인가봐요. 와, 근데 백길치도 나고 이건 약간 깍두기 와, 막국수 막국수는 비쌀 수가 없어. 맞아. 그건 나도 동의해. 국수 자체가 비쌀 수가 없어. 비싼 집이 있어요. 있는데 속초 현지에서 15년 됐는데 엄청 비쌀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그리고 원래 제 국수는 약간 저는 비싸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국수는. 냉면은 비쌀 수 있는데 국수는 비쌀 수 없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동치미는요? 비싸요. 동치미는 그럴 수 있죠. 동치미가 좀 걸리네. 동치미 프리미엄이 들어가겠구만. 그거 알아요? 옛날에 딴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동치미를 먹였어요. 맞아요.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그리고 그 소프리 토크쇼 동치미라고 있어요. 소화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야 이건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평균 가격 쓸게요. 저도 그냥 안전하게 써야겠네요. 이거냐 저거냐인데 1번 아니면 2번인데 깔끔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 먼저 해볼까요? 이거 저 먼저 해볼까요? 아세요. 판 좀 바꿔주세요. 판 좀 바꿔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생각한 금액은 8,000원이냐 9,000원이냐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보다 다 조금씩 높게 썼더라고요. 좀 다 쳤구나. 그래서 저는 평균이라고 하길래 대부분 이거 8,000원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부분 이 가격이라고 하면 500원 단위가 나오진 않아요. 7이냐 8이냐 9냐인데 제 기준에는 막국수가 아무리 싸도 동치미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고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뭐 8, 9 정도가 아닐까. 근데 저는 원래 평소 9를 좀 세게 썼기 때문에 8,000원으로 했고 이거 아니면 7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8,000원으로 9는 아닐 것이다. 9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다. 병건 씨는 저는 다 이 금액이라고 했고 500원이 안 붙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붙는다. 옛날에 옛날에 라면 3,500원이 국물이었을 때가 있어요. 맞아. 500원이 붙었잖아요. 3,500원? 네. 디스도 1,500원. 1,500원이 4,500원이 안 붙는 건 아니다. 꼭은 아니다. 지금도 담배 4,5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6,000원보다는 비싼 6,500원. 아 6,500원? 국수에서는 다 이 정도 한다고 가능성이 있지. 조금 싸지 않은 아 근데 국수니까 또 모르겠다. 국수는 애초에 비쌀 수가 없어요. 아 비쌀 수가 없나요? 6,500원. 근데 동치미고 아 국가를 또 7,000원으로 김치아저씨 김치아저씨 6,5,7,8이네요. 6,5,7,8 냉면은 비쌀 수 있지만 아 왠지 단군이가 하니까 또 7,000원 같기도 하고 속초니까 내가 너무 좀 세게 두었거든. 아니 한 번 이 의중씨가 5점을 한 번 터뜨리니까 정수씨가 되게 의식을 하네. 어 좀 약간 제가 원래 이거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6,5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아니 8,000원일 수도 있어. 8,000원일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 물가가 좀 올랐잖아. 왜냐면 원재료값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2년 전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1년 전? 아니 2달 전 아 2달 전 2달 전이라면 2달 전이라면 2달 전이면 최근에 막 올랐기 전이에요. 그럴 수 있어. 2달 전이 2달 전이 훨씬 비쌌을 때요. 밀가루 비쌀 때요. 비쌀 때요. 봐봐. 얼마야. 아 막국수 7,000원인가? 동치미라서 저는 뚜두두둔 뚜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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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 8,000원! 저 일면 수집 뺌 8,000원 침창맨님 나 조졌네 나 조졌네 8,000원 좀 비싼네 근데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좀 곤란하네 제가 7이나 8인데 이게 그 비싼네 거의 이 금액이라고 하면 6,500원은 너무 묘수 비용이에요. 침창맨님 너무 모두 고려하게 했어. 8은 좀 비싸요. 플랫으로 떨어져야 돼. 7,8,9 셋 중에 하나지 지금 저한테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죠. 돌아가면서 터뜨리면 좋습니다. 그럼 단군님이 2점 2점 5점 5점 1점 아니 난 무조건 홈런 한 번 쳐야 되는데 점수 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난 무조건 홈런 한 번 쳐야 되는데요? 이런 단풍이 맞히겠죠. 뒤에 비싼 거 막 나오고 이러면 만약에 잘 맞혀야겠네. 1점을 맞춰야겠다 네. 1점을 맞춰야 되죠. 1점을 맞춰야 되죠. 하지만 이제 겨우 절반 났습니다. 네. 다음 거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에임 잡혔스. 침창맨은 오늘 엉덩이 팍 불 나겠어요. 에임 잡혔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순두부 다 못 먹은 거에요. 순두부 유명하죠. 속초 김정옥 할머니 순두부. 이름을 가져간다. 나 이거 가본 거 같은데? 순두부 그럼 패스? 아니요 아니요 가봤으니까. 가본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속초하면 유명한 음식 중 하나인 순두부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김정옥 할머니 순두부입니다. 흔히 순두부는 순두부찌개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순두부는 이렇게 새하얀 순두부로 나와요. 아무 간을 안 하고 먹으면 고소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나서 참 좋습니다. 일반 타지사람들은 이걸 왜 돈 받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이걸 왜 이 돈 받지? 저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기 때문인지 이 정도의 금액이 납득이 갑니다. 좀 생각보다 비싸나 봐요. 비지찌개 있고. 이거 밑반치 아니야? 이런 거 다. 이걸 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좀 있으시네요. 정갈해. 정갈해. 퀄리티가 있고 다만 종이컵이 조금 저는 확 눈에 띄긴 하네요. 종이컵은. 위생상 좋긴 해. 종이컵은 잘되는 집이 종이컵을 써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할머니 이름을 거셨어. 김정옥 할머니. 김정옥 할머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고 제가 속초가 아니라 강릉에서 비슷한 집을 가봤어요. 그런데 짬뽕 순두부를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갔다가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거기로 갔는데 오히려 거기가 난 되게 괜찮았어. 근데 이름 걸고 한다고 다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했는데 강남에 이름 걸고 하는 해장국집을 갔는데 별로였어요. 김장이. 중국식. 중국 김치가 나왔어요. 해장국집에. 해장국집에? 그거는 칠레다. 해장국은 김치가 생명인데.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엄청 비쌌어요. 전화 왔네요.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 분명히 먹어봤는데? 나 이거 가격을... 내가 음식 먹을 때 가격을 안 봤어. 요즘에. 두 분 다 음식 먹을 때 가격은 신경 안 쓰시는... 요즘은 가격을 안 봐서... 순두부 찌개를 내가 안 먹어봤거든? 심지어 저렇게 생긴 순두부는 보기 좀 쉽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콩을 짠... 그러니까 여기 수제야. 수제. 수제야. 수제. 수제 나서. 근데 왜 이 돈 받지? 요게 포인트란 말이지. 왜 이 돈 받지? 저는 요 가격 예상력은... 생각보다 비싸다야. 생각보다. 생각보단 비싸다야.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콩을 직접 갈아서 두부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좀 눌러달라. 들어달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콩이. 이거 먹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그걸로 콩복술로 해주시는데 와 콩물이 진짜 진해요. 장난... 콩은 두부는 진짜 만드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까 얼마였죠? 그거? 그 아래 비닐 깔았던데? 비닐 깔았던데? 뭐 앞에 건... 요거 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옹심이 옹심이? 9천원. 9천원, 13천원. 아... 침착맨님 이제 분발하셔야 돼요. 엉덩이 불 납니다. 침착맨님이 그러고 그러니까 맞으신 적이 있나요? 잠깐만. 왜 이돈받지였잖아. 왜 이돈받지. 왜 이돈받지면... 다 한 번씩 맞아봤어. 왜 이돈받지. 좀 세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돈받지. 저는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아... 있으면 좋죠. 발등에 불 떨어져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거는... 백반이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 반찬 정갈하다. 야... 깻잎나물에 무말랭이, 김치, 콩자반, 며루치... 저거 뭐야? 저거 톤나물 아니야, 톤나물? 톤 아니야, 톳? 톤무침. 와... 잘나오네. 내가 지금 요즘에... 레이더가 좀 고장났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 하나 더 깎아야겠다. 저는 일단은... 적었어요. 아, 잠깐만. 왜 이돈받지? 한 번만 바꿀게요. 이거, 이거... 왜 이돈받지? 이거 깻잎나물 아니야? 취나물인가? 왜 이돈받지니까... 비슷하게 생겼어. 왜 이돈받지? 왜 이돈받지? 왜 이돈받지? 취나물 같기도 하고. 취나물이래. 왜? 자, 갑시다. 깻잎 같기도 하고. 자, 갈까요? 자, 침첩 회원님부터 공개해 주세요. 진짜 비싸게 생겼는데. 저도 강릉에서 짬뽕 순두부 먹으러 갔다가 순두부를 먹어봤는데 그때 느낀 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그때 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9천 원 만 원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 원이 이게... 이 돈 받지 않으면 만 원이 넘어갔는데 내가 만 3천 원까지 썼는데 내가 지금 계속 오바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낮췄습니다. 만 2천 원. 아... 점이... 제가 만 2천 원이었는데 네. 이분 입장에서 저는 사실 만 2천 원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만 3에서 만 2로 갔어요. 저는 만 2에서 만 3으로 갔어요. 아... 갈린다. 갈려. 운명이 갈려. 왜 이돈받지? 만 2천 원도 난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그냥 순두부찌개 같은 거에 이제 백반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수제로 하신 거고 왜 이돈받지에 꽂힌 거지. 근데 만 2천 원 갖고 왜 이돈받지 까진 안 나올 것 같아. 만 2천 원이 생각보다 비싸다는데 왜 이돈받아? 타지 사람 기준이야. 저거. 맞아맞아. 그러니까 저게 멀고 머니까 타지 사람 기준이지. 전 만 3천 원 갑니다. 저는... 왜 이돈받지니까. 그래서 만 2에서 저는 만 천 원으로 내려갔어요. 아 만 천 원. 왜냐면 제가 좀 세게 썼고 속초고 저도 먹어봤는데 만 원이 비싸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만 2천 원 쓸까 만 천 원 쓸까 하다가 생각보다 제가 좀 세게 썼기 때문에 천 원을 내쳤어요. 내쳤어? 네 내쳤어요. 왜냐면 이거 먹어봤는데 한 만 천 원이면 만지 내용을 만 2에서 만... 우리가 만 원이 넘어갈 거 다 동의하죠. 내가 우리 셋 중에 한 명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 플래시 있어. 근데 9천 원 나와. 그럴 순 없어. 그럴 거까지 왜 이돈받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갑시다. 가볼까요? 아 이건 좀 떨리네요. 있을 것 같아. 지금 우리 천 원씩 바꾼 거거든 다. 나는 만 2천 원인데 바꿨어. 나도 만 3천 원에서 만 2천 원을 바꿨죠. 자 갑니다. 가격 쓸두부 김종옥 할머니입니다. 이랬는데 만 원 이러면 나 좀 실망인데. 와 뚜두두둔 뚜두두둔 일단 1이야. 뚜두두둔 일단 1이야. 자 1이냐 2냐 3이냐. 정답을 한번 맞춰야 된다고. 나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왜 이돈받지라는 금액은 만 3천 원 나와야 될 거 만 원! 어 잠깐만. 만 원? 아니 왜 이돈받지라니 만 원이면 싼... 10만 원 아니야? 만 원이면 싼... 아니 이 분 좀 기복이 있네. 왜... 아니... 아 낚시를 하셨네. 타질 사람이라면. 타질 사람이라면. 아니지. 이게 딱 보면 만 원이면 약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이거 이거 보고 어 이거 나오는데 만 원? 이럴 수 있어. 아 나 그냥 강릉에서 먹었던 대로 쓸 거야. 나 강릉에서 먹었던 대로 쓸 거야. 얼마였어요? 아 기억은 못하는데. 아니 만 원이면 싼데. 9천 원이면 괜찮은데. 만 원이면 괜찮은데. 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아. 근데 두부를 보통 이제 처음 생각했을 때 어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받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순두부찌기도 막 9천 원 한 대 있거든. 아 이거 저분 멘트에 지금 현혹되면 안 되겠다. 아 현혹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많이 먹고 비싼 거는 쌀국수밖에 없고 다 싼 거 먹었어. 현혹되면 안 돼. 가성비 좋은 거고. 아 이제 저분한테 현혹되면 안 되겠어. 저분 멘트에 자꾸 내가 음식 그 자체로 봐야겠다 이제. 이제 지금 침창민 님 약간 밑에 틀거든요. 나 갈 길. 꼬치네요 또. 아니지. 왜요? 아 그러네요. 단군 님 1점. 그 다음에 철면수심 3점. 침창민 님 2점. 자 이러면은 제가 선두를 치고 나갑니다. 나 홈런 터져도 1, 2점은 붙잖아. 어 그쵸. 어 지금 쉽지 않.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홈런 2개 터트려야겠네. 어 쉽지 않습니다. 홈런에 1등 하나 터트려야겠다. 홈런에 1등. 홈런에 1등.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가 몇 점? 2등이죠? 단군 님 지금 2점. 자 제가 이제 분발하고 있어요. 자 속초에 사바사바라는 집이고요. 아 불닭. 순살 불닭엔 외지감자. 와 서양식이네요. 오 바베큐 같은 느낌.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집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여길 겁니다. 오 속초 사시는 분들 아시려나? 사과사바라. 한 곳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장사를 했으며 심지어 지금은 그 동네 상권이 다 죽었음에도 꿋꿋이나마 계속 장사를 하는 곳이고요. 20대가 성인이 된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4, 50대 이상 형 누님 분들도 자주 찾습니다. 맛으로 따지면 정말 꼭 먹어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식당이 역사가 있고 감성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과 침핵을 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곳이에요. 순살 불닭엔 외지감자가 시그니처 메뉴고 사진에는 잘렸지만 옆에 치즈 디핑 소스도 있습니다. 펑지처럼. 그 다음에 그 디핑 소스에 불닭을 찍어 먹으면 맵고 느끼하고 짜고 달고 술도 쭉쭉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른 메이크 치킨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금액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네요. 오.. 힌트가 있었네요. 이 말 모르겠어. 나도 나도. 아 왜 먹어줬어요? 아니 다른 치킨과 차이가 없다는 게 힌트인 것 같아. 그치. 치킨이 나 얼마인 줄 몰라. 뭐 한 18,000원 하지 않나요? 이 정도 한 2만원 전으로 하겠죠? 18,000원? 17,000원 18,000원 유용도 할 거야. 뭐 3만원이라며? 치킨이? 누가 3만원이라고 했는데? 에이 3만원은 치킨이 무슨 3만원이야.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자. 적을까요? 나름 그냥 딱. 어? 다 왔어요? 뭐 느낌 대충 왔어요. 잠깐만. 아 배고프다 보니까. 밥 먹었는데? 아.. 글을 봐야 돼. 아 글 보면 안 돼. 저분 글을 호수 때면 안 돼. 갑시다. 적었어요? 아 잠깐만. 저는 한 이 정도 가격 예상해 봅니다.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다. 그니까. 아.. 엄청 싸진 않아. 딱 비주얼이. 근데 배달비 빼고. 배달비 빼고. 그게 아니라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진 않다. 어린 친구들도 안다면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거든. 크게 나지 않다 갔어.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격만 보고 갑니다. 아 이게 공격적으로 할까 안정적으로 할까. 나는 이제 순막만 해도 될 거 같거든. 아 근데. 소신껏 빠져. 소신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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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 가격 맞추는 거지. 우리끼리 경쟁이. 알겠습니다. 어? 중동축구에? 진짜.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재미주려고 하는 거야. 철의 3조 제1조가 뭐예요. 어? 공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빨리 쓰세요. 어?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썼습니다. 자 처음부터 할까요? 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팔이냐 만구냐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힘을 내봤습니다. 21,000원 가겠습니다. 21,000원. 왜냐면. 요새 치킨값이 좀 올렸어요.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배달팁이나 이런 걸 재하더라도. 이게 감자에다가 순살이 있고 요렇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했을 때. 한 2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만에서 2만천원. 근데 원래 난 만구, 2만, 1만팔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금 제 생각대로 오래됐고 그만큼 자부심도 있을 테고 값을 좀 올려봤습니다. 치킨이 1만8천원 한다며. 한 2만원, 2만2천원 해요. 그래? 아니. 오프라인 매장에선 1만8천원, 1만5천원 하지. 오프라인 가서 안 먹어봤는데 치킨은? 아니 배달하면 2만원 넘어가지. 그래 나는 1만8천원에 맞춰서. 순살인데 순살인데. 난 1만8천원에 맞췄어요. 어. 1만6천원. 1만6천원? 1만6천원? 2천원쌀. 너무 싼거 아니야? 2천원쌀. 2천원쌀. 싼다 이거 싸다. 1만6천원. 감자가 치킨보다 더 비쌀 순 없잖아. 감자 끼면 더 안좋지. 아니지. 감자는 플러스 알파지. 아 그래? 1만6천원이잖아. 순살을 제가 최근에 시켜먹어봤는데 굽네치킨 고추바사삭에 순살이 되잖아요. 자꾸 나한테 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4천원이 추가돼요. 아 그래요? 저는. 1만6천원이 추가돼요. 깔끔하게. 1만6천원. 깔끔하게. 깔끔하게 2만원. 왜냐면은 치킨. 깔끔해? 치킨 1만8천원. 네. 게다가 이게 지금 튀기는게 아니잖아요. 훈제같은 느낌. 어 그치 그치 바베큐. 그래서 1만8천원 바베큐에. 소스 바른거. 감자 2천원. 2만원. 그럼 1만8천원 이하는 내가 다 먹습니다. 맞습니다. 1만8천원 이하. 같이 먹어요. 1만8천원 도나 먹지. 1만8천원 아래부터는 내가 같이 먹어요. 와 이거는 근데 치킨 가격이. 이게 핵심인데. 2만원. 1만8천원 이하는 내가 다 먹어. 근데 1만6천원 좀 싼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버한걸 수도 있고. 자. 그러든. 여기서 만약에 침착맨님이 꼴찌하시잖아요. 거의 확정입니다. 엉덩이 블랙. 아직 모르지 뭐. 오늘 그 이따가. 그 하는데. 소설커머스 하는데. 앉아서 해야 될 수도 있어. 엎드려서. 두두두둑. 이자 나오면 그냥 끝나. 이자 나왔고 일단. 2천원이겠어요? 네. 2천원 아닐테니까. 종수씨. 일단 꼴찌시고. 자. 일단 꼴찌시고요. 2만1천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수씨가. 제가 보고. 만약에 뭐. 2만원 끝나고. 2만3천원. 2만3천원. 와. 굉장히 비싸네요. 1만6천원은 요즘 뭐 치킨 시킬 때 가격 안 보세요? 아. 워낙 또 이제 가격 안 보고 시키시니까 이제. 내가 왜 모르냐면. 계속. 시키니까. 밖에다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맞아. 내가.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밖에 계속 시켜달라고 하는데. 못 보고. 네. 빠이. 짜이찬. 짜이찬. 3번을 아직. 신에게는 3문제가 남아야 됩니다. 5점 2번만 해도 돼. 네. 5점 한두번만 해도. 아직 신에게는. perfect passed away. 아직도. actionson 2. 천면숈심 3점. ridden 1점. 친몽준. 친몽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1년 만에 순식간에 30이야 엄청나 엄청나 자 담궈봅시다 쌈밥 콕초쌈밥엔 천국장 쌈밥들 여기서 내가 맞춰본다 정확하게 맞춘다 이거 쌈밥 정식입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기 때문에 점심에만 장사하시고요 메뉴는 정식 단일 메뉴고 퀄리티는 보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가기전에 한번쯤 전화를 해서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기본 2인 이상 주문해야해서 혼밥을 못하는게 아쉽고요 개인적으로 이 금액에서 30%까지 인상해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만원이라면 13,000원까지 2만원이라면 26,000원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와 근데 지금 기본이 2인이야? 그러면 1인분 가격을 내는거에요 2인이지만 1인분 가격 30% 인상해도 된다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설마 가자미조림 이런건가요? 쌈밥 정식이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게 다 나온다는거죠 1인분씩 쌈도 나오고 여기 나물 왼쪽에 보면 찌개까지 있어요 자 갑시다 바로갑니까? 바로가요 진정민지 가게 몰라? 아니 병원씨 몰라요? 딱 보면 느낌 않아? 얼마인지 딱 안오는거 같아 몰라? 병원씨 외식좀 해 외식좀 해 밖에 좀 나가 인마 집에만 있으니까 그저 그냥 세상을 컴퓨터로만 보고 있어 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지 말이야 계산하고 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제발 밖에 좀 나가세요 제발 어디야 EBS 대학교가서도 그냥 그냥 제작진이 계산하고 돈 좀 매지 좀 돈 좀 쓰고 그래 그저 그냥 쓰는대로만 먹고 그냥 딱히 이렇게 안쓰니까 인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부자돼요 아 아 이 자리에 부셔야 돼요? 25억? 안돼 분바래 250억까지 만들어 더 분바래 250억 찍고 그때 얘기합시다 더 분바래 자 야 쌈밥정식 와 굉장히 괜찮거든? 여기서 근데 30%까지 더 낼 수 있다고 했는데 한 1인분에 한 2만원까지 하면 2만6천분 너무 비싼 거 같아 갱년값보다 싸다 30% 30% 계산인데 됐어요 썼습니다 1인분 가격이요 저도 가겠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가 고민되는데 아 왜왜왜왜 화났어요? 간다 간다 맞추자 맞추자 30% 30% 가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쪼끔 제 생각보다 천원 싸게 썼어요 저는 제 생각보다 비싸게 썼어요 뭐죠?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12,000원 오 1인분에 그럼 2인분에 24,000원 24,000원 왜냐면은 이게 그냥 백반이면은 좀 비싼데 네 지금 보면은 그냥 백반이 아니라 뭐 찜도 나오고 쌈도 있고 가운데 뭐 고기 같은 것도 있고 딱 12,000원 근데 보면은 여기 30% 더 올려도 괜찮다 거든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13,000원 15,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정도 갔도 먹을 만하다던데 제가 보면 충분히 메리트 있고 일단 식당 분위기 보면은 퀄리티가 되게 좋고 예약을 해야 돼요 아, 맞아요. 파인다이닝! 그럼 기본적으로 요정도 뗄 것 같아요. 크으으ㅓㅓ.. 저는.. 비슷한 의미인데 저는 13,000원까지 썼어요. 왜냐면 제가 또 수학과 아니겠습니까? 30%를 계산하면 요 금액이 한 3,900원 정도에요. 너가씨 왜.. 고개를 숙여요? 왜왜왜? 뭐, 좀.. 저희랑은.. 좀 사이가 나가요? 전 그래서 요 금액을 썼을때 한 3천원.. 4천원 더하면 17,000원까지 낼 의향이 있다. 왜냐면 정갈하게 나오고 거의 이제.. 예약만큼? 사장님 혼자 하시면 어느 정도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 가격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평범씨 5천원 쓴 거 아니죠?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무 부끄러워요 괜찮아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네가 정확히 맞을 수도 있어 고급치거든 얼마야 친몽준은 16,000원 썼습니다 16,000원도 먹을 만해 내가 보기에는 30%에서 2만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뭐 하나 끓이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거의 30%면 4,800원이기 때문에 2만 1,000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거죠 1인분에? 둘이 하면 4만 2,000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은근히 이런 맛집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싼 거야 12,000원 진짜 싼 거고 보통 15,000원 정도 있네 혹시 30%를 미리 더 하셨나요? 진짜 싼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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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14,000원 같은 거야 나도 만사냐 만사냐면서 만삼했어 봐봐 이게 그냥 1인분이었는데 2인분이 기본이니까 기본 그러니까 3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얘는 맞아 근데 보면 2인분에 3만원 비싼 거 같은데 퀄리티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이게 3만원이야 엄청 싼 거 엄청 싼 거지 고기 2인분이 3만원이야 맞아 맞아 32,000원 정도 자 긁어보시다 자 가고 계십니다 아 10장면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정확하게 안 맞히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가능성이 있어 바꾸실게 바꾸면 안 되죠 안 돼요? 바꿔봐야 지금 메리트야 은근 기대하는 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사이 비교짓고 들었네 딱 맞춰야 되거든 11,500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딱 16,000원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2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어 일단 1은 맞겠죠 앞자리가 2이 아니야 2이 혹시? 아 1이야 우리 다 가능성이 있어 사정권이야 혹시 16,000원? 가능성 있어 아니 가능성 있다니까 진짜 있어 1인분이야 1인분이니까 15,000원 정도 할 수도 있어 퀄리티가 되게 좋아 퀄리티가 좋아 퀄리티가 좋아 12,000원인데 어? 12,000원 와 와 당근 힘이 정확하시네 아 역시 이제 많이 나가 보셨어 드셔보셨어 벽옷씨 뭐 요즘 고급진대만 하시나 아 요새 너무 이게 어떻게 16,000원 아니 월클 됐어 월클 됐어 이런 거 뭐 16,000원 주고도 뭐 16,000원 밖에 안 해 아니 이게 잠실이면 16,000원 되지 아 그쵸 그쵸 속초잖아 어제 또 치근길 갔다 왔거든 네 그리고 아니 어저께 그 돈가치 19,500원에 고장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십니다 어 인건비가 안 나가요 이야 그래서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와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침착맨님이 이게 편의점이 많으시니까 혼자 일하는 그 저걸 모르는 거야 저걸 모르지 까정 까정 19,500원에 고장 났어 아 아 병원씨 빠이 자 이러면은 아직 몰라요 저 5점 단구님 5점 와 그리고 철미우씨 2점 오 침착미님 1점 침착미님은 대부분 1,2점이네요 나 두 번 맞춰도 안 되네 두 번 정확히 맞춰도 안 되지 왜냐면 1점 2점씩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죠 병원씨 유종협이라는 게 있어요 유종협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혹시 모르자 곱하기 우리가 두 배 세 배 이벤트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해줄까요 확정은 아니 병원씨 하는 거 보고 병원씨 하는 거 보고 병원씨 하는 거 보고 어? 입발 그렇게 대폴로 입앞으로 대폴로 내미실 거예요 삐졌어요? 뭐 지금 맞고 시작해 뭐 끝내요? 뭐 뒤집어 퍼가 어떻게 그만해? 그냥 여기서 내버려 해? 지금 삐인척 하는 거에요? 세배 찬스? 세배? 두배도 아니고 세배? 일단 이번 하는 거 봐서 아 참 정확히 맞혔을 시에만 세배 하는 거 봐서 그럼 15점을 달라고요? 알았어 15점을 달라고요? 정확히 맞춰야 하잖아 자 일단 봅시다 정확히 맞추면 그 대신이라니 네가 잘하던가 자 멜팅버는 뭐야? 멜팅소울 뭐야 이건 또 야 서양식이네요 속초에 있는 서양식 멜팅버거 치즈소스 플러스 스텔라 아르투와 생맥주입니다 아 햄버거랑 맥주란 얘기네요 그리고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GOD의 김태우와 이원일 셰프가 같이 브랜드를 해서 속초에 오픈한 멜팅소울 수제 버거집 비싸다 비싸다 속초 중앙시장 쪽에 있으며 시간이 맞는다면 매장에 돌아다니는 김태우님을 직접 뵐 수 있긴 한 집이에요 금토일엔 가수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맛은 참 맛있습니다 가격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평범한 회사인 제가 자주 먹기엔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해서 올려왔습니다 멜팅버거 치즈소스 플러스 스텔라 아르투와 생맥주입니다 저 맥주랑 버거 그쵸? 각각 근데 이 버거의 소스가 딸려온다 오케이 가전 맥주 가격은 일단 술 안 먹어서 모르겠네 그쵸 한 잔에 얼마일까 저거랑 수제 수제 버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봐봐 god의 김태호랑 이원윤 셰프예요 오 냉장고를 부탁해 쌀 리가 없어 쌀 리가 없어 유명세가 있거든 둘 다 유명하시거든 내가 쓰면 완전 낮게 쓰고 쓰면 때도 엄청 높게 쓰고 중간이 없네 저렴할 수는 없어 그쵸 일단 수제 버거기 때문에 수제 버거기 때문에 얼마정도 수제 버거를 안 먹어봤어요 맥도날드가 버거 하나에 5-6천원 하나요? 맥도날드가 빅맥이 4,100원이었어요 단품으로? 네 단품으로 빅맥이 세트말고 단품이 4,100원이었는지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럼 맥주가 얼마일까 맥주가 맥주가 맥주 저게 한 병이면 몇 미리야? 저게 한 500정도 낼거예요 아저씨 내가 뭐 500 먹은 적이 없어서 맥주는 보통 요정도 가격이 형성되어있죠 여기 또 비싸니까 저는 요렇게 쓰겠습니다 아 이게 또 점수 차이가 벌어지니까 이제 병건씨가 조금 스텔라가 얼마지? 원래 맥주가 한 병이 얼마야? 보통 이 세계맥주전문점 가면은 4캔에 만원정도 합니다 캔? 네 편의점 아니 음식점에서 파는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다르죠 이거 했던거 같은데 생각보다 비쌀거야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갑니다 저 썼어요 저도요 합쳐서 써야되죠 합쳐서 써야되죠 더하기 해야됩니다 더하기가 틀리면 그 가격입니다 내 심리적 마진우선이다 이건 아아 어 근데 햄버거가 좀 맛깔나게 생긴게 이 고기도 좀 패티도 잘 구웠고 고칭이 두개인데? 고기 두개인데? 어 치즈에다가 이 치즈 좀 비쌀거 같아요 그럼 제가 좀 바꿀게요 그리고 그 유명한 두 분이야 G.O.D 어? 육아일기 했던 잼민이랑 그 다음에 요원을 잼민이야 잼민이가 아니고 잼민이야? 냉장고를 부탁기 이유를 짚어내면 굉장합니다 전 바꾸겠습니다 가격을 좀 바꿀게요 됐어요 참고로 그 고든 램지씨가 제가 개장한 그 햄버거집 가장 싼게 3만원이 넘고요 비싼게 1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잠시일 저기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거기 오케이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합친걸로 우리는 평가하는건데 네 맞아요 갑시다 누구부터 저희부터 갈까요? 저부터 갈게요 어 갈까요? 가요 가요 자식 수버 수버 저 고기가 좀 두껍거든요 두터워요? 만천원 만천원 고기가 두꺼워 만천원 아르뚜아 아르뚜아 7,000원 7,000원? 18,000원 18,000원? 아르뚜아 7,000원 고기 저 버거 만천원 그럴만해 너무 싸? 아니야 모르지 뭐 뭐 버거 15,000원 아 그래? 수제버거에다가 고기가 일단 고급진 고기 썰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만천원이 진짜? 저게 아마 우리가 아는 패티고기가 아닐 거야 그렇지 고급진 고기야 고급져 보통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이제 스테이크 막 샥샥샥 구웠겠지 그리고 내가 맥주 가격 몰랐는데 8,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 아 그치 만원 쓸려다가 8,000원 만천원이 싼 거야? 그럼 23,000원으로 23,000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병원에 따라서 20,000원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난 좀 심한 거 같고 23,000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3,000원 저는 약간 이런 고기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수제버거 18,000원에 맥주 8,000원에 26,000원 23,000원 23,000원 18,000원 왜냐면 수제버거는 보통 15,000원 14,000원 할 수 있는데 이원일 셰프와 G.O.D.의 김태우라는 어떤 유명세 그렇죠 이게 더해져서 가격이 좀 더 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요즘에는 유명인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막 따로 막 특히 비싸거나 이러진 않아 아니 아마 근데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이 햄버거가 그냥 저 빵이나 저 치즈 것도 그냥 치즈가 아닐 거고 저 패티도 그냥 저 소스도 그냥 소스가 아닐 거야 막 특제 소스 이런 게 들어갔을 거야 그쵸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자주 먹기엔 좀 많이 부담스럽다 그치 한 끼에 18,000원이라면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좀 많이 까진 아니에요 아이 부담스럽지 2만원으로 넘어가야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부담스러워 맥주부터 볼까 맥주부터 볼까 맥주부터 볼까 맥주 얼마야 맥주부터 볼까 맥주 한 5,000원 하나 아냐 무조건 7 아니면 8이야 8 나 8 맥주로 맞았어 우리 8 너 맥주 몇이야 얘는 감이 없어 쟤는 맥주부터 감이 없어 너는 그렇게 좀 나가라 한바가가 한바가가 만원이면 돼 맥주가 8인데 한바가가 맞냐 한바가 만원이면 돼 한바가 만원이면 돼 한바가 만원이면 돼 아직 몰라 멜팅버거 멜팅버거의 치즈소스 그러니까 멜팅이란 게 뭔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녹인 거야 치즈를 녹여서 멜팅이야 2만원 쓸 거 그랬나 퀴즈 녹이는 게 얼마 비싸다고 2만원 쓸 걸 앞자리 1 가능성이 있는데 영영경이면 만원이면 만원이면 돼 만원이면 만원이면 돼 만원이면 가능성이 있어 정권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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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밖에 없어 13,500원 13,500원인데 맞나요 13,500원 생각보다 싸네 21,500원 내가 꼴찌야 제가 1등이네요 너 얼마 썼어 18,000원? 그러면 21,500원이면 35,500원 차이 제가 1,500원 차이 나는 4,500원 차이 1등이네 꼴등 니가 모르네 니가 모르네 니가 모르네 니가 모르네 니가 모르네 니가 25,000원이나 해 장수프린스네 어 맞네 내가 너무 비싸겠네 어 싸네 이 정도는 먹을만하지 아 나 맥주 맞췄으면 좀 나쁘지 않았네 환구님 3점 저 1점 침창민님 너무 잘하는 일이죠 아 할지도 모르겠어 야 야 근데 이거 네 정확하게 맞추면 네 뭐요 뭐요 말해봐요 일단 선제시 해보세요 선제시 해보세요 3배 예? 3배요? 3배면은 15점? 그럼 29점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확히 맞추면 그럼 마지막 문제만 하지 뭐하러 하냐 정확히 맞추면 그 대신 정확히 정확히 아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3배 안해 아 2배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2배가 진짜 2배 맞추면 철문 아니 그니까 정확히 맞추면 그 다음에 3배 이빈트 어? 한 문제 보너스로? 하나 보너스로 3배 이빈트 할게 원하는 이걸 정확히 맞추면 이거 정확히 맞추면 한 문제 더 보너스 3배 오케이 정확히 맞추면 아니 한 문제 더 왜냐면 원래 끝난 건데 저희가 찬스를 드리는 거네 아니 이거 하나로 다 뒤집어질 거면 안와드리 그럼 그건 사람새끼 아니지 그럼 너도 노사람이 노유문이지 그럼 정확하게 2번 맞춰야 되네 아니 다음 문제는 그냥 3배 2배가 되는 게 너무 못했어요 아니 점수를 잠깐 보여주세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지금 단군이가 11점 차이고요 저랑도 9점 차이 나요 이거 2배를 해도 본인이 못 이기는 점수에요 그러니까 나 첫 번째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만 나쁘지 않고 그 뒤로 돼도 나빴어요 다 1,2야 1,2,1,2 이 정도면은 그냥 과거에서 오신 분이거나 미래에서 온 사람이지 좋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맞추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더 드릴게요 3배 이벤트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정확히 맞추면 정확하게 보너스 문제 3배 드릴게요 그럼 이거 어때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정확히 맞춘 사람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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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11번째 문제가 있다? 그럼 나 안 맞추지 그렇죠 우리는 영어로 안 맞추면 나는 맞추고 여러분들은 비껴나가 그러든가 그래요 본인이 정확히 맞추면 네 다 정확히 맞춰봐야도 꼴찌인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요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정확한 사람 나오면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속조에 버터풀 아 나 소금빵 모르던데 소금빵 플러스 아이스하메 소금빵이 뭐야 소금을 쳤어? 버터풀이 뭐야? 몰라 이게 이건가 봐 이게 소금인가 봐 아 버터풀이 카페 이름이구나 아 카페 이름 아 소금빵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최근 핫했던 소금빵을 시그니처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저트 쪽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운동 다닐 때마다 보고 지나쳤음에도 몰랐는데 누군가 이 집이 유명하다고 알려줘서 그제서야 알게 된 집이에요 첫 방문 때엔 소금빵이 다 팔려서 못 먹었는데 알고 보니 소금빵은 나오자마자 다 팔리다시피 할 정도 유명합니다 오픈하자마자 저렇게 아랑 소금빵 사러 왔을 때 옆에다 관광객을 보이는 분들이 열몇 개씩 막 사가도거든요 맛있나 봐? 손바닥보다 작대 아 그래? 소금빵은 짜나? 손바닥이 큰 거 아니야? 그냥 적절하게 간이 된 거고 가성비로 따지면 아쉽다 비싸다는 거야 생각보다 근데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좀 작고 가성비로 따지면 아쉬운데 토요일 오전에 운동 끝나고 지금 갈 때 소금빵에서 있으면 가끔 사서 먹었습니다 가격 소금빵 플러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호호 아가 좀 잠깐만 이거 손바닥보다 작다고? 맞춰야 되는 게 소금빵 플러스 아메리카노 그쵸 아아랑 일단 아아부터 맞춰야겠군 나도 아는 뭐 대충 뭐 나오죠 아 야 근데 아는 정확히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 5,800원 이럴 수도 있어 아 800원 단위가 있을 수 있어 이거 잘 맞춰야 돼 종수야 하나도 재미없다 아 재미없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난 너무 재밌었네 웃음코드가 다른가봐 아아 정권아 흠 진짜 재미없었어 진짜 재미없어 소금빵 이게 아 란 말이지 어? 카페 스텔라네 소금빵을 모르겠단 말이지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이 가성비로 따지면 좀 아쉽다라고 했단 말이야 손바닥보다 작은데 가성비로 따지면 아쉽다면은 저는 딱 요렇게 갑니다 오케이 저도 한번 적어보죠 손바닥보다 작은데 가성비로 따지면 아시면 요정도 금액이고요 저는 요렇게 갑니다 합쳐서 아우 정말 좋네 정말 잘못 찍었네 자 저는 적었어요 끝났어요 아아가 아아 아아 소금빵이 메인이면 아아는 별로 안 비쌀 수 있단 말이야 아니지 아닌가? 그것도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속초니까 요정도 가격 그래서 저는 요렇게 갑니다 난 그냥 딱 현금가로 간다 저도요 병원씨는 딱댐 가야죠 딱고 딱댐 딱고 딱댐 딱고 딱댐 못하면 아메리카노 5,100원 막 아니 그러니까 빵이 X같은게 100원 단위가 100원 단위가 진짜 800원, 300원 다 있어 있죠 X같을 것까지 있나요? 네 빵은 좀 예민하고 은근히 커피도 막 애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아는 진짜 처참만별이야 아아는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업체보다 다 달라 다 달라 막 1500원 짜리도 있는 반면에 6000원, 7000원도 있어 아니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맞추시면 여기 점수 플러스 세배 찬스가 있어 6점에서 1등 1등 할 수 있어요 맞추면 맞추면 자 준비됐나요? 병원씨 마지막에 하실래요? 병원씨 마지막에 하죠 갑시다 저희부터 하나씩 저부터 할까요 이번에? 저부터 순서대로 가자 저놈 뭐 소금빵 4,000원 4,000원이요? 네 싸요? 네 비싸요? 가성비니까 가성비 아 가성비니까? 4,000원 아니 생각보다 비싸다고 했으니까 어 4,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원 오오 9,000원 합해서 9,000원 왜냐면 빵이 빵이 요게 손바닥밖에 작은데 소금빵 시그니처 10개씩 산다 그러면 3,4만원 낼만 해 아 이렇게 해야되는데 내가 너무 정확히 맞추려고 했나봐 저는 9,000원 난 최선을 다했거든 딱 9,000원 두개 합쳐서 9,000원 저는 아아 4,500원에 소금빵 1,500원 소금빵에 1,500원? 왜냐면 손바닥보다 작은데 1,500원 정도만 해도 좀 비싸지 가성비로 따지면 아쉽다는데 아니 근데 잘 봐요 이게 4,000원인데 열 몇개씩 사가? 아니 야 편의점에서 빵을 사려고 해도 천원이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그 가성비로 따지면 아쉬운데 4,000 얼마짜리를 아쉬운걸 4,000원씩 사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아니 야 편의점에서 보름빵 보름달 빵도 빵도 1,500원 2,000원이야 근데 좀 싸지 않나? 나 1,300원 적으려면 나 1,500원 적었는데 아 그래요? 아 뭐 해요? 아 제가 빵을 잘 안 먹으면 아 6,000원? 저는 그래 6,000원 저는 9,000원 자 갑시다 딱댐 도전 고기나 면만 먹어서 빵 잘 안 먹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일 좀 어렵습니다 백원 단위가 다채롭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 특성상 장사가 잘 되면 커피값이 좀 비싸집니다 그러면 4,5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고 봐요 나 5,000원 썼는데 4,500원입니다 아멘은 아이스 아멘은 4,500원 4,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동네는 한 3,000원대 나 커피를 자주 마시니까 4,500원까지 가고 소금빵은 제가 소금빵 자주 먹거든요 동네에서 어? 집에서 아 그래요? 소금빵 고수였네 와 이거 맞췄네 안에서 근데 이제 그 1,000원 후반대부터 2,200원까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4,000원 너무 썼구나 그렇다니까 너무 셌어 1,500원은 딱 적정가야 그리고 저희 좀 작잖아요 그럼 그럼 나는 좀 큰 거였거든요 근데 좀 비싸다 해서 400원을 좀 더 붙여봤어요 그래서 2,600원까지 이야 2,600원?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빵은 꼭 갬성이 들어가서 2,500원 이러면 싫어하더라고 이상하게 빵 주인들은 그래 빵집 주인들은 2,300원 2,600원 2,100원 꼭 이렇게 막 그 막 무슨 뭐 식빵 우유 식빵 3,100원 뭐 이렇게 이런 식이야 2,800원 막 이래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야 7,100원에 합쳐서 7,100원 합쳐서 7,100원 7,100원 같습니다 7,100원? 빵집 주인 갬성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비싸게 썼네 그렇죠 빵을 좀 비싸게 썼네 저는 소금빵이 1,300원도 할 수 있어 아니 뭐 여기만 맞을 수 있어 나는 소금빵의 정체를 몰라서 빵집 주인의 갬성 빵집 주인의 갬성 빵집 주인의 갬성 아메부터 까죠 아메부터 까죠 아메부터?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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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누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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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5,500원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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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금빵이 3,600원이 되겠는데 잠깐만요 소금빵이 3,600원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싸 바꿀기에 여기서 한 번 한 번 바꿀기에 우리 서로 한 번 다 바꿔? 다같이 바꿔? 다같이 바꿔면 안 되잖아 다같이 한번 다 같이 지집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근데 건의 건의 한 번 가? 건의 한 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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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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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3,500원으로 다 바꾸고 다 바꾸고 그럼 우리 소금빵만 적자 소금빵만 적자 소금빵만 적자 소금빵만 소금빵만 내가 비싸게 적었나? 4,000원으로 너무 비쌌다 아 지우고 소금빵만 야 우리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집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거야 어 그래 그래 생각보다 저렴한 집이야 하 3,500원이면 조금 싼 거야 저는 한 번 만지겠단 자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소금빵만 적는 거예요 네 소금빵만 자 가겠습니다 저도 한 명씩 볼까요? 자 저 저는 1,800원 300원 올렸습니다 1,800원 가격이 조금 아쉽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는 못 써 1,500원 해도 1,800원 자 여기가 가성비로 따지면 아쉽다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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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네요 3,500원 아 내가 맞추면 되니까 네 내가 맞추면 돼요 아 3,500원에서 쫙 약간 느낌 왔어요 아 그래도 가격들을 좀 내쳐야 돼 2,200원 2,200원? 2,200원 빨리 2,100원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나도 야 2,100원이면 좋겠다 근데 우리 중에 정답자가 정확히 맞춘 사람 있으면 하나가 있으니까 1,800원이 맞아도 돼요 맞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3,200원 넘어갑니다 앞자리부터 일단 앞자리 이랬는데 오 이러면 벌써 끝난거야 어 1,2,3 중에 나왔네 1,2,3 중에 나왔네 1,2,3 중에 2,200원 오 오 2,700원 나 800원 차이 800원 차이 얼마요? 800원 차이 아 난 900원 차이야 500원 차이 침착맨 침착맨 1등 2등 3등 야 침착맨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문제 한 두억이만 더 있으면 1등 했겠다 네 침착맨 1등 단군 2등 나 꼴등 최종수님 1위 위 침착맨 자 단군님 1등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 대회 1등은 네 침착맨 님이었어요 아 침착맨 와 그래서 단군님이 꼴찌였는데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밖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게 아니라 침착맨이 너무 요즘에 또 바쁘고 아 그쵸 또 이제 부르주아 생활도 하고 그쵸 그쵸 뭐랄까요 시세를 잘 모르시고 네 또 제작진들이 사주는 또 비싼 목에 겨웠지 뭐 네 비싼 또 기름칠 배때기 기름칠하고 다니고 아 이게 그런 거 봐라 네 뭐 계산도 안하고 이러고 본인이 베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야 이게 지난번에는 침착맨 님 1등 제가 1등 단군님 3등이었는데 바꼈어요 그쵸 와 이렇게 저 뭐 시작하기 앞서서 형을 집행하기 앞서서 네 여기다 지를 순 없잖아요 화장실 좀 갔다가 저도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저도 치다가 지를 순 없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아 일단은 뭐 단군님 1등 박수 쳐드리고 아 일단은 뭐 축하할 건 축하하고 선물 증등식이 있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 싫어요? 갑자기 확 기분이 확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단군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없는 거보단 좋아 핫스톤 핫스톤 무선충전기 아 유선충전기 와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거 C타입 되는 거예요? C타입 돼요 귀여워요 C타입 되고 아이폰타입도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빼는 거구나 빼면 돼 자 그리고 이즈리얼 노트 와 이거 진짜 귀한 거고 저도 이거 쓰거든요 네 이거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야 아까 단군님에게 맞춤형이었던 어 여기 가방 좀 끊겨보실래요? 아 끊겼어 맞춤형이었던 단군님 전용 핫스톤 반바지 와 이거 입어주세요 이야 뒤에 이렇게 핫스톤 주인이 찾았어 주인이 찾았어 딱이야 이거는 진짜 딱이야 이거 내가 입으면 짝 딱 봐봐라 아 제 거예요 네 거예요 한 번만 입으면 안 돼요? 네 입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입고 이 정도 수첩 가지고 다니고 이 정도 유선 충전기 가지고 다녀야지 게임캐스터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합니다 후로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맞춤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맞아요 와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거거든 사실 제가 맞출 수도 있었는데 양보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까 당군님 입는 거 보고 새운 냄새가 너무 올라오는데 이거 아 완전 새운 냄새 아까 뜯었기 때문에 제가 입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새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죠 새운 냄새가 안다는 거 좋은 거예요 이야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 같네요 뒤에 한 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아 축하합니다 귀환석 야 진짜 당군이 왜 야 좋아요 아 프로고요 와스 자 그리고 아쉽게 깻잎 한 점 차이로 3등에 머무신 침창민님도 아 축하합니다 아깝다 음 너무 아쉬웠어요 잘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혼자 1등을 했지만 그 전까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진품목음이 계속됩니다 근데 제가 첫번째랑 끝에가 3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작과 끝이 반이에요 중간에도 잘하지 중간에 헛소리해가지고 어 그러면 침착맨님 꼴찌는 확정이고 저희가 룰을 잇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번의 문제가 하나 더 있대요 어? 할래요? 번의 문제로 명예회복 정도? 아니면 침착맨님도 엉덩이는 맞아야 되지만 제가 기분이다! 침착맨님 갖고 싶어 할까봐 하나 더 가져왔어요 유선충전기 요거를 맞추면 침착맨님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쁜거야 근데 이건 솔직히 이쁜다 이건 좀 탐나 살살치기 없애? 살살치기 똑같은거에요? 이것도 좋은데 살살치기권 아니면 엉덩이에 한 번 두를 수 있는 기회 아 이게 짬초라고 이거 진짜 좋아요? 굉장히 좋은거에요? 좋아요 아니 근데 나도 있어서 그래요 너도 있어요? 아 저런 좋은건데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뭐 그럼 그냥 맞아 그래 그럼 하지마 하지마 토끼에요 뭐에요? 네? 토끼에요? 아니 뭐 맞는건 어떻게든 맞는건데 번의관계도 한번 어떻게 안하실거에요? 할래요? 할래요? 살살차기? 왼발로차기? 어 왼발로차기 어때요? 주발 반대 제가 왼발잡이 아 그러면 부발 자기의 부발 양발이 양발 내가 차고싶은 대로 찰게요 아 그래요? 양발잡이 양발이에요? 왜 양발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잘차잘차 어떻게 손흥님도 양발이어가지고 그럼 자기가 정한 내가 정한 발로 차기 아니 그럼 손바닥으로 치기 어때요? 빡 빡 아니 귀들 기분이 맞추면 딱 맞추면 병건씨가 딱 맞추면 손바닥 엉덩이를 빡 아니 병건씨가 딱 맞추면 원하는 발로 찰게요 어 어때? 오케이 오케이 딱 맞추면 그러면 딱 맞추면 병건씨가 지점한 사람이 원하는 발로 차기 둘 다? 둘 다? 한 명만? 한 명만? 둘 다 해줘 둘 다? 딱 맞춰야 돼 딱 맞춰야 돼 우리는 그냥 뻗어쓰고 우리는 뻗어쓰야 해 고고고 자 번의 속초중앙시장의 좌판대구요 감자전 플러스 막걸리 한 잔입니다 와아 잠깐만 틀리면 어 맞아 우리만 뭐 이거 틀리면 틀리면 한 대 더? 틀리면 틀리면 한 번 더 뭘 문제를 한 번 더 한 바퀴 더 돌자고? 네 틀리면 문제를 한 번 더 하자 아 이거 열 문제를 더? 아니 한 문제를 더 한 문제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아니요 틀리면은 만약에 틀리면 맞으면 맞추면은 원하는 발로 때려두니까 틀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데려갈 때 저기 가랑이로 기어갈 때 저기 가랑이로 기어갈 때 하하하하 부러워 근데 너무 가혹해 왜냐면은 난 정확히 맞춰야잖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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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해 뭐하러 해 어차피 맞을텐데 하지마 감자전 하하하하 막걸리 맛있겠다 하하하하 침먹 좀 맞추겠어 하지마 그냥 놀아라 얘가 놀아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쳐맞아 그냥 맞는거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문먹 보면 당근이 무슨 침착민이 꺼지 자 이제 뭐 이렇게 잘했고 하났어요? 아냐아냐아냐 벌칙 수업하기 전에 침착민이 지리실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타임을 갖고 다녀오죠 다녀오고 하죠 저도 뭐 화장실 들렀다 와야 되니까 아 제가 지금 약간 피곤해요 사실 아 왜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 그 뭐지? 응? 그 요즘 거듭된 일정으로 아아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자 아니요 저희가 당근님 심심이 약상대 우리 컨디션 안 좋으라고 신부가 그러면 돼요 이따가 돈 벌러 가는 친구한테 우리 전화기 주기로 했는데 저 심심이 약상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시원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마 안마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 심심이 약상대 제가 그 이후로 이제 그 모니터링도 좀 하면서 네 침착맨님이 허리를 쓰시더라고요 저요? 네 저는 발만 썼는데 침착맨님 허리를 돌리시더라고 허리를 했어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을 시원하게 아 근데 침착맨님 저는 걱정 안 하세요 저는 어차피 해봐야 체급도 그렇고 세게 안 차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문제야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어차피 없는 눈치 오늘까지만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허리 허리를 막 쓴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차세요 자연스럽게 신음심이 하진 마 철의 3조 신음소리 내기 없어요 하하하하 공격하지 않는다 아 근데 그거는 게임 룰이야 공격이 아니라 벌칙 의복을 찢어선 안 돼 찢어선 안 돼 찢어선 안 돼 찢어선 안 돼 앞으로 오늘 또 반바지여가지고 잘 되겠다 이야 자 갑시다 갔다 오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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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먹고 싶다 저녁은 이동 갈비인가 하아 자 화장실 갔다 오자 아 근데 다 비우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이따가 두 분 갔다 오시고 두 분 가시고 아 네 두 분 가시고 아 이상하다 나 이렇게 왜 이게 좀 약간 주작인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정하나? 주작 같은데? 돈 나가라 돈 나가라 개같이 못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아니 근데 어저께 그 그 시그니엘 돈까스에 고장 났다니까 지금 아니 마 그 정식이 우동에다가 돈까스가 19,500원이야 버스비 얼마냐고요? 나 진짜 몰라 버스비 얼마인지 나 왜냐면 버스를 안 타거든 나 나는 버스 복잡해가지고 버스를 아예 안 타 그 안 탄지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지하철은 좀 타고 근데 지하철은 띡띡 찍어가지고 몰라 아마 천 천 육백원 하지 않나? 천 얼만데? 아 1250원이요? 1250원 1250원에 내릴 때 한 뭐 400, 500원씩 더 내는 게 있더라고 지하철 지하철은 은근히 자주 타는데 안 보고 하니까 그렇고 4,500원이면 엄청 멀리 갔을 텐데 그게 오목교역이에요 흫 키 흫 흑 은근히 흑 흑 흑 슥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하남검단산에서 출발해 치우와 근데 서로 강.. 강의 아래에 있거든? 강 위로 한 번 가요 그래서 광화문을 찍어요 광화문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55선 광화문 찍고 여행 서울 한 바퀴 싹 돌고 가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때가 있어 차 타고 가면 한 시간 반 넘을 때가 있어 침착맨 디디디디 그리고 이번주 이번주는 목요일날 안갑니다 수요일날 갑니다 예전에 오목교역 갔는데 침착맨 전철에서 봤어요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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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는 월화수만 있죠? 월화수만 있습니다 회사 SBS 앞인데 몇 시에 기다리면 볼 수 있나요? 요즘엔 또 차 타고 가요 또 한동안 지하철 타고 갔다가 지하철의 장점 가면서 동영상 볼 수 있음 뭐 아니면은 네이버 웹툰으로 아 네이버 그 시리즈로 만화책 볼 수 있음 근데 차 탈 때 좋은 점 다리가 안 아픔 그리고 그리고 아 그 지하철이 그 좌석이 너무 옛날 체형으로 잡혀가지고 다 사람들이 어깨가 다 밖에 삐져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 이제 이거 신경전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 난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허리 아파 신경전을 왜 하냐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밀어 막 좁으니까 서로 막 자기 구약 확보하려고 누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행히 오세요 갈까요 네 깔끔하게 들고 오세요 지금 안되니까 안사면 그러나 보는데 안사면 안사면 뭔소리야 55선이고 대하는데 하아 하아 허리를 뜬 뜬 아 배고프다 아이 참 머리를 좀 쩌더니 아니 잘 그렸다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지우지 말고 각구하고 싶다 찰지게 때려주세요 종수형 아니 근데 제가 솔직히 막 이미지가 그렇긴 한데 좀 힘도 약하고 생각보다 친구를 사람은 잘 못 때려요 그래서 병건씨를 때리는데 힘을 좀 많이 빼고 때리거든요 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로 때릴 때 많이 힘 뺐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친구들끼리도 좀 빈적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때릴 때는 그냥 약간 힘을 주는 척하지만 이렇게 좀 툭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차는 느낌? 네 스읍 오늘은 한번 잊지마셈 그의 채팅 내용을 아 그니까 제가 오늘 뭘 또 준비했었냐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 느낌으로다가 제가 지난번에 침창맨님이 채팅 부검을 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얘가 좀 어? 머리가 굵어지고 공중파에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이쁘게 친 채팅만 순화된 것만 근데 그 전에가 진국이거든요 그 전에 몇 년이? 근데 병건씨가 그걸 좀 곤란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려다가 참아 못했는데 앞에 거 다 찾아가지고 긁어보면 지난번처럼 찾는게 아니라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포인트를 잡아오면 이게 뭐 그냥 메모장에 붙여오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저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사면에 대사면에 기회를 줄라 했는데 또 이것도 뭐 묻힌 종수 섹스맨 정도가 아니야 저거 그냥 사람새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저 친구가 이제 또 수입도 늘어나고 이제 또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또 경제적인 타격이 갈까봐 이제 또 논란이 될까봐 제가 이제 하진 않았는데 또 없잖아 있다 그런 것도 근데 저 친구뿐만이 아니야 얼마 전에 낳았던 이나 누나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지금 뭐 마녀사냥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좀 포장이 됐는데 이게 또 좀 지금이야 공중파 나오고 이렇게 포장돼 다들 인터넷 방송 보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 꽉 찾고 있습니다 이나이모도 무종색 더해요 나요 그거 기사납니다 농담 같죠 이거 오버하는게 아니에요 진짜 몇몇 그 워딩들은 하하하하 병건이자 그 나나 다를게없어 있어요 판돌아의 상자입니다 나중에 한번 짐베 게이트 한번 열어가지고 저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됐을 때 그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좀 쉬고 싶으실 때 두 분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좀 이제 휴식이 필요할 때 제가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잘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커버를 쳐주세요 아 우리 병건이가 원래는 착한데 그냥 친구니까 그랬다 이나 누나가 원래 좋은 분인데 그냥 재밌을라 그랬다 이렇게 커버를 쳐주세요 여러분은 해주셔야지 저는 약간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커버 쳐주시면 이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금만 더 쉴 수 있도록 왜냐고?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다 좋은 분들이야 본성은 착한데 그냥 순간적인 어떤 충동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털어보라고 나중에 정할 거 없으면 보통 이제 연말 특사나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한번 싹 가보겠습니다 침착맨님 채팅 부검이나 이런 거 당근님은 봤는데 생각보다 순해요 저는 순하죠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당근님은 이런 것도 확실히 관리하실 거에요 아 저는 말만 세게 하지 그렇게 악질 아니고 저런 애들이 포장만 저렇지 뒤에 칼 생기고 있는 애 나중에 병건이 쉬고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좀 약간 휴식이 필요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광복절 특사처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하고 가느라 살 꺼내야죠 살 꺼내야죠 이거 목이 아니야 이거? 목이 있어요 목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잡았어? 와 미친 아디다스 목이야 잡았어 죽여 죽여 어 무서워 휴지 잡았어 나의 날카로운 와 이걸 잡았어 자 목이가 돌아 댕겨요 엄마 피가 있어 누구 피야 제 피일 거에요 괜찮으세요 너 무슨 형이야 에이 형입니다 나 호감형 피 와 피가 뛰네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저거 목이 피일 수도 있어요 목이가 피가 있어요? 목이도 피 있죠 있어야지 돌아댕기지 아 그런가? 오 잘 잡네 자 그러면 이제 집행식을 거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정당한 승부의 결과니까 누가 더 맞아야 되는 거에요 그쵸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MT가서 단군님이 박정윤 배우님 사인을 쳤는데 기사가 났어요 침창민님 기사 내실거에요? 기사 낼거에요 내세요 안돼 너 준회원이잖아 아 내세요 기사 낼거에요 의자 치워드릴게요 네 다쳐다쳐 아 가 가 아 빼 빼 어 잠깐만 야 엉덩이가 왜 이렇게 품풀어 올랐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에이 만지지마 에이 참 뭐하는거야 뭐하고 왔나 했는데 내가 전화 받고 왔어요 아까 전화한거 맞잖아 아 전화하고 그거 빼라고 아 이게 뭐 이게 뭐 아 엉덩이 치우지마 어 성추행이야 성추행하자 아무리 침동이지만 이거 좀 그렇지 아 원래 이정도 돼요 원래 아 아니 원래 이정도 돼 진짜야 아 도날드 덕단 이게 뭐야 이 정도면 변기에 빠지겠다 야 변기에 끼워가 안나겠다 변기에 빠지겠다 물에 닿겠다 변기 아니 치질 걸린거 아니야 치질 걸린거 빼라고 이거 치질 걸려가지고 너무 아 이게 무슨 유벌번지야 뭐야 뭐하는거야 웃음 행복이야 뭐야 옛날에 개그콘서트 할 때 막 이런거 있었어 그럼 하나만 뺍니다 다 빼 아 진짜 그러면 약속 하나요 아 약속 빼라고 약속 하나만 약속 안해 빼 약속 하나만 뭔데 드러나 볼게 드러만 볼게 인본주의적으로 하세요 아 빼 알았습니다 나는 어차피 약해 쟤한테 말해 나는 약하잖아 인본주의적으로 하세요 아셨어요? 아 이거 축구를 할때 아 이거 축구를 할때 가지고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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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축구할때도 이게 몸을 풀어야 돼 뭐야 야 근데 옷이 너무 얇아 하하하하 야 어떻게 하잖아 옷이 너무 얇아 옷은 상관없어 어어 근데 엉덩이가 두꺼워서 사실은 못 풀어야 돼 왜냐면 이게 축구하는 것처럼 축구도 갑자기 힘을 주면은 여기 근육이 땡기더라고 그래서 좀 풀어줘요 이게 허벅지 여기 풀어져요 여기 풀어져요 근데 땡금때도 두꺼워 여기가 이렇게 뒤로 야 찰 때 이거 뒤로 이렇게 임팩트를 크게 줘야돼 오케이 이걸 크게 땡겨줘야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엉덩이 너도 해야돼 대라고 엉덩이 나도 엉덩이 풀어줘야돼 자 제가 두 짐장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를게 없어요? 이를거에요 이를거에요 이를게 없어 안봐 이르면은 이제 그 집에 여론이 힘이 좋지 않을겁니다 이를겁니다 저한테서 안보면되자 볼수도있어 쏘마님 쏘마님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저희 이제 지나가죠 그냥 옴성하면서 볼수도있어 옴성하면서 오려가면 오른쪽 합시다 옴성하면서 볼수도있어 네 이제 방어돼요? 방어돼요? 디펜돼요? 안돼 안돼 디펜돼요? 안돼 안돼 아니 뭐 하려면은 근데 더 아플거야 그럼 나 누를거야 디펜하면 어떻게 누를거야 다시야 와 단군이가 요새 또 킥 찰지거든 근데 나는 체중이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근데 나 근데 나 이거 미끄러워서 타면서 2차로 부상당할수도 있어 팔에 힘을 딱 줘 병원가 병원가 알았어요 아하 아이씨 야 나 이거 잘 못치는데 아 근데 얘 높다 얘가 아잠깐 누구부터 할거야 나부터 할게 하이라이트 아 우중씨는 도움답게 안해요? 아 나는 뭐 그냥 하지 아 그냥? 우중씨 저는 약하게 할게 아하 잠깐만 이거 좀 시뮬레이션 해야돼 야 이거 어떡하지 아 병원 있다 일하러 가야되는데 아 야 먹는다 먹어 야 빼빼 먹는다 근데 이게 힘을 줘야돼 너무 먹어 힘을 줘야돼 힘을 줘야돼 왜공의 힘으로 견뎌야돼 왜공의 힘으로 때리도 다칠 수 있다 갑니다 네 야 야 야 오늘 이거 하려고 왔나보다 잠깐만요 예예예 왜왜 이 시간 정해놔 죽은 시간 죽은 시간 알았어 갈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3,2,1 이렇게 하면 10초 안에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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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5초 짧아 자 갑니다 니신으로 컨트롤 3 컨트롤 3 아이 내가 할게 내가 알았어 갑니다 내려가 봐 아 양말 좋아 양말 좋아 신뢰해서 딱 한 번만 해볼게 한 번 딱 한 번 다칠까봐 내리면 안다 내려볼게요 뒤로 빼줘 갑니다 아프지 않았잖아 솔직히 안아팠잖아 솔직히 안아팠잖아 솔직히 안아팠잖아 나도 맞아봤어 야 의중이 요새 축구해 나도 맞아봤어 자 병곤씨 아직 안 끝났어 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인마 병곤씨 이게 저희가 옆으로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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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칠거야? 안전상 병원씨 준비됐어요? 저는 약과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빠져있을게 갑시다 갑시다 하하 하하 아니 축제입니까? 신나는구나 이제는 웃는거야 스마일 안개 페스티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음치어른 야끼를 펴고 아 발목이 아픈데? 자 이제 진짜 한 번에 할게요 조즈야 이게 너무 길게 끓여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데요? 루즈에요 결국은 편집하시는 분이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해야 돼요 편집하면 되죠 자 그럼 바로 갈게요 ㅋㅋㅋㅋ 나갈 낫다 까아악 까아악 크허하하핳 아 이거 빨리 움직여서 이..이..이..이..판 이 판사를 흩어버려야지 안움직이면 너무 아플거 같애 으아아악 으아악 까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근데 균우씨가 좀 심했네 아 제가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아으 아니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여기로 쳤잖아요 발등으로 종수씨는 여기 안으로 빡! 근데 왜냐면 뒤에서 봤어 발등으로 차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가 좀 약하거든요 인사이드 이렇게 이게 더 아파 그러니까 인사이드 인프로두단 인사이드로 차면 정확한 대신에 킥이 좀 약해져요 더 아파 그러니까 이게 내공의 내공의 아니 외공의 힘으로 겨우 이게 돼서 이 정도지 발등이 진짜 아파 발등이 아 더워 에어컨 좀 더 낮춰도 돼 근데 여기 발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로 쳤어요 여기로 이렇게 딱 아 근데 이러면서 이러면서 스토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다음은 언제죠? 이제 그만하죠 이제 너무 과학적이고 아 너무 과학적이고 다음에는 아니야 이제 과학적이야 다음은 이제 제대로 합시다 아뇨아뇨 아 다음에는 그냥 매를 하나 그쵸 매를 하나 가져올까요? 그쵸 다음에는 매를 만듭시다 제대로 하자 엎드려 뻗쳐 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각자 매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니 그래서 학교에서도 체벌 금지해요 그래서 매를 소개도 하고 내 매를 소개도 하고 아 풍력적이야 어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는지 해서 매 타작을 합시다 이제 아 넙드려 뻗쳐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대씩 한 대씩 많이는 아니고 한 대씩만 자 그동안 칭철단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리고 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커피 좀 커피 덥다 왜 이렇게 덥냐 아 뛰어서 올까? 아 너무 덥다 아 근데 병건씨가 엉덩이가 세게 틀어야되요 찰져 아니 에어컨은 너무 살살 너무 굳으세요 왜 이렇게 아니 냉방병 걸려요 아니 걸릴게 그냥 아니 냉방병 걸려요 너무 더워 지금 아 근데 의중씨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종수씨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괜찮아요 냉방병 걸려요 덥되잖아 이거 뭐예요? 컵 오오 무슨 커피야 이거? 떼알로? 떼알로 커피 떼알로 나도 때리고 싶다 우리 가위바위부터 때리기 어때요? 아니 그만하고 봉역적이야 좀 쉬죠 한 번만 하죠 앉아 앉아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해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깡패야? 나도 하고 싶은데 아 나 오늘 이거 이거 할 줄 알았으면 아 이거 좀 공부 좀 할 거 메뉴 유리하네 이거 할 거면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리하네 안 보더라도 문제를 안 보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쵸 맛있지만 한 번만 드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아 오그러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양식권 한 개도 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봐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순간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어 맞아 그럼 맛있는 걸 평소에 많이 드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니까 너무 친화적이야 그쵸 네 만약 예를 들어 뭐 만화 퀴즈를 낸다고 하죠 만화 퀴즈 그럼 제가 좀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뭔가 잘못해 출발선이 좀 다르다 근데 제발 들어보세요 근데 너무 못했어 그치 그런 거 치고도 기본빵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했어 근데 지난번에 1등을 하셨어 신나게 쫓았잖아요 그때도 안 말 없으시다가 그때 말했으면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뭐 이현석 꼴찌 뭐 그런 거 하는데 지난번에 1등이셨는데 이거는 아니랬던 거고 물가가 바뀌었어 물가가 바뀌었어 내가 보기엔 그거야 물가가 바뀌었어 첫 번째 문제 1등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1등 했잖아 그니까 이거야 첫 번째 1등 하고 아유 이런 좆밥들 방심했어 내 판단이 맞구다 이러면서 대충하다가 위기 느끼고 마지막에 열심히 하기가 되잖아 그치 열심히 안 한 거야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한 거야 열심히 처음부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맞아 그저 그냥 어? 몰려다니면서 세상이 쉬워? 그저 그 EBS 대학 어? 그거 가신다고 새벽에 내정 끝나고 뭐 가야된다 가야된다고 결국 그 회식 가가지고 그니까 카드 네 걸로 했어? 남들이 지켜주는 것만 먹었지 네가 뭘 알아? 놀랍게도 그때 회식 취소했어요 그래요? 그거 안타깝네요 그 12시까지 가는 거였어 아 그래요? 몇 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10시 반에 출발했어 잘했어요 아 근데 취소했어요? 가는 게 왜? 우천? 아니요 그냥 그 피디님이 겨우로나 걸리셔가지고 다음에 하자 로 바뀌었어 그 다음엔 병건 씨한테 내세요 내야 시세를 알아 그거 맞아 근데 제가 내고 싶은데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게 책정된 회식비가 있고 그걸 쓰지 않으면 또 곤란한 상황이 그것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로 또 싸 근데 침착맨님이 그걸 내셔야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계신데 과장이 막 내가 내게 너무 그런 것도 아니죠 침착맨님은 이제 협력업체 사장님이죠 대표이사 과장 부장이 아니라 거기 PD님이 부장이라면 침착맨님은 협력업체 대표이사급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쓴다는 건 뭐예요 네? 법인카드 써요? EBS 사 EBS에서 내는 건데 EBS가 커 내가 커 EBS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EBS님이 내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헤이! 하하하하 하이네 일본 예! 광복조례 놀라... 쉬고 싶어요? 예스! 예스! 기사거리 하나 오늘 광복절인데 죄송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죄송합니다 아니 그 보니까 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이렇게 봉합해 줘요 침착맨님이 중계지시잖아요 하이는 이제 반갑다는 뜻이셨고 하이 하이 반가워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지금 뭐 맞아서 그래요 심심미약 심심미약이 아니라 그냥 애가 원래 근데 나 맞기 전에도 심심미약이라고 말했는데 굳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파졌어 중상 중상 평소에도 원래 이런 애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잘 포장이 돼 있는 거지 원래 좀 기사 뜨면 같이 뜬다는 거 알죠? 하하하하 기사 뜨면 같이 뜨면 우린 말렸어 이럴 게 많아요 본인이 하하하하 맞아 그것도 맞아 우리 기사 떠도 뭐 큰일 뭐 이럴 게 많아요 보통 메인이 침착맨 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침착맨 과 인터넷 방송이 침착맨 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침착맨 왜 하지만 기사 뜨면은 아마 의중씨는 박정민 배우님 할 때도 한번 떴기 때문에 아 투스트라이크라서 아마 좀 포장이 좀 그 기사 하나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 알죠? 어디 뭐 보이지도 않아요 침착맨 등 이렇게 침착맨 아 근데 광복절이네요 광복절이네요 아 진짜 묵념할까요 한 10초 정도 광복절이요? 너무 지금 하면 진정성 없어서 지금 너무 지금 하면 좀 진정성 없어서 저는 이런 게 조금 갑자기 저도 이제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인지했을 때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 날 뭐라고 해야 되죠? 불미스러운 발언해서 사과드리고 아니 근데 광복절이 좋은 날인 건 맞는데 또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또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잘못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는 의중씨의 컨텐츠 의중씨의 컨텐츠 어? 제 거 왜요? 갑자기요? 종수씨 거랑 제 거랑 좀 약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중씨 거랑 하나 껴야 돼요 아 뭐 준비가 덜 됐나요? 제가 한 거 하나 더 낄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안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어 내전을 이제 하다가 그만한 게 뭘 준비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생각? 너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는 맞아 솔직히 맞아 우리끼리 놀라고 하는데 부담이 되겠다 너무 부담스럽고 준비 안 됐으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다 걔는 뭐 아 오빠 깡피하고 무섭더라고 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네 사실 좀 날먹으러 갈까 했어요 아 네 날먹으러 갈까 했는데 그러다 불현듯 이제 봤죠 오늘 병건 씨 일정을 보니까 아 오늘 또 밤에 아 바쁘신구나 또 광고 방송을 또 하러 하셔야죠 네 네 그러면 갤럭시를 가야 되는데 갤럭시를 가야 되는데 탄도 갤럭시 폴더 그거를 이제 하러 가시잖아요 알죠 보니까 이제 또 제 핸드폰도 바꿔주실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 핸드폰을 봤더니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러는데 아 이렇게 됐어요 케이스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케이스 빼면 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케이스 뺏어 왜냐면 이게 카드를 또 넣었어요 아재팀 아재팀 덕지 넣었어요 덕지 야 그럼 핫스톤 뒤에 이거 케이스 갖고 올 거 아니죠 아 그거 좋은데 여기서 차가 내렸어요 오늘의 컨텐츠 뭐죠 여기서 차가 내렸습니다 그 베푸는 마음 베푸는 마음 항상 받기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 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께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죠? 오늘의 컨텐츠 두 분의 대결입니다 음 단군 대결에 어울리는 휴대폰 케이스를 선물하라 짠짠짠짠짠 와 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니 잡아 잡아 아 내가 들어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거야? 안잡아요 아 있을거야 아니 농담이 그런거야 급해 나는 들어보자 나는 뭐 이해가 안돼요 나 들어보자 맞아야지 정신이 잡을래 입을 더 열래 안잡아 앉아보세요 아까 내가 발 등이다 바로 그냥 앉아보세요 아니 알았어 봐봐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패션 센스라든지 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알 수 있고 요즘 트렌드 케이스에 대한 트렌드 너무 선물 받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요즘 케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주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씩 고릅니다 나에게 선물해주고 하나씩 골라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시청자 투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은 이기죠 이긴 사람은 지겠죠 이긴 사람 거를 나한테 선물해 여기서 바로 결제하는 거야 진 사람이 결제는 진 사람 걸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왜 그거를 준비를 안 해주셨나 보통 준비해온 사람이 사주는 건데 보통 컨텐츠라는 게 이게 클리셰야 벌써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오오오오오 근데 봐봐 꽉구나 꽉구나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다 아 맞다 그렇잖아 아니 너무 클리셰야 아 맞네 맞네 꼭 준비해온 사이에 뭔가를 다 해와야 된다는 그렇지 조정관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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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클리셰야 너무 뻔하잖아 내가 뭘 준비해 복권 니들이 다 내가 사왔지만 니들이 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뢰성 그거 너무 뻔했잖아 물론 거기서 우리가 당첨이 안 됐지만 또 즐거웠죠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또 누군가에게 베푼 저는 그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긁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 기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에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드렸지만 김도 드렸고 저희 단체복도 제가 선물로 드렸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클리셰가 아니라 원래 하던 행동이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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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일단 잡아봐 제 핸드폰 기존은 갤럭시 S10 플러스입니다 일단 따라가보죠 따라가 오케이 극신의 이런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미안합니다 따라가 일단 따라가 제가 사실 이제 가서 고백하는데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백일장도 준비했었고요 오 솔직히 그리고 침착맨 인터뷰도 준비했어요 오 사실 준비했었어요 준비 많이 했는데 준비 많이 했네 근데 이거는 너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 휴대포를 선물하는 재미 이 케이스를 선물하는 재미를 한번 느끼게 해 주고 싶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어디 가서 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없어 보이고요 아니 이게 하면 카메라를 찍을 때 가려요 얘가 네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거 잡아 뜯어도 될까요 이거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아니 왜냐면 이걸 써야 돼 일단 써야 돼 아니 이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 아니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카드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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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야 돼 아니 이게 어차피 카드 아니 안 돼 안 돼 겉에 표지 이걸 빼면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 아 그래? 이게 하나야 하나 가위로 잘라요 여기 여기만 잘라요 가위로 칼로 칼로 자르죠 칼로 자르죠 아니 일단 케이스를 사세요 사주시고 다음에 생각해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아니 또 왜냐하면 케이스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케이스를 제가 또 얼마나 소중하게 또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갤럭시 텐 텐? S10 S10 플러스입니다 S10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병건 씨가 곧 새 핸드폰을 줄 텐데 거기에 맞춤을 사면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사고 있겠습니다 누가 보는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같이 보면서 한번 골라볼까요 좋아요 한번 같이 골라보죠 왜냐하면 요즘 케이스가 사실 여러분들 케이스를 쇼핑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어디 근처 살 때 주는 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지나가다가 그냥 매장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지 사실 인터넷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좀 없단 말이에요 단군님 굿즈 중에 청춘부재 케이스 있잖아요 거기 S10 플러스가 없어 아 저런 무조건 내가 했지 그거 그치 그치 S10 플러스가 없어 지금 광고에 뭐 하나 있는데요 네 폼북? 가볼까요? 폼케이스의 모든 것 와 미쳤다 되게 사기 쉽게 해놨는데 S10 플러스 가보죠 갤럭시 S10 플러스 왼쪽에 왼쪽에 갤럭시 S10 플러스 있어요 네 S10 플러스 어 여기 있다 자 오케이 오오 이쁜 거 많다 아직 뜨지도 않았어 안 나왔어 아니 아니 불안한가 봐 잡을까봐 너무 억체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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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실되게 좀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일단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이 필요하죠 카드가 일단 꽂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굳이 아니다 안 꽂는 게 더 이쁘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난 두 분의 센스를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나는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베스트 상품 이런 거 아재면 이런 거 괜찮아 문화형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들어가서 아 좋다 딱딱은 싫어요 왜요 너무 아저씨야 너무 아저씨야 딱딱보다는 딱딱은 없잖아 지금 딱딱이잖아 딱딱 딱딱은 싫어 딱딱은 싫어 아니 이건 아니야 이게 제대로인데 아니 딱딱은 싫어 이거 핸드폰 보호도 돼 그건 앞에 액정보호가 안 되잖아 아 이건 좀 과함 딱딱은 싫어 지전도 좀 넣고 와 지전이래 지전이래 와 진짜 아저씨가 지전 싫다 와 지전 싫다 지전이래 카드도 카드도 지금 보면 의중 씨 봐봐 뒤에를 봐봐 뒤를 보면 몇 개를 넣었어요 카드를 한 군데에 끼고 꾸려놨어 아니 쓰는 거 카드 하나나 신분증 하나밖에 없어 이거 명함이야 명함 아니 명함 명함이잖아 아니 명함을 이렇게 결국은 우겨 넣은 거지 지금 여기가 다 늘어났어 지금 아 흘러흘러 넌 그만 나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왜 여러 개를 넣었냐면 이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만 넣으면 빠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서 타이트하게 해 놓은 거야 처음에 의중 씨가 많이 넣어서 그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 앱에 있죠 네 뭐 그런 거 앱을 사용한다면 아제라고 안 하죠 아니 명함 케이스가 따로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수납공간이 원래 그렇게 해야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억지로 한 거라 다이어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단군님이 필요한 어떤 수납공간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나 심리적으로 저도 저도 네 이거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는 근데 별로 선호하는 이거 딱 똑딱이는 아니에요 아 하지만 주는 사람은 근데 세울 수도 있는데 돈이 원한다면 이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세울 수 있어요 어차피 투표할 거 아시죠 네 진쪽이 저한테 선물 결제하시고 네 주소는 저희 집으로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이게 세우는 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렇게까지 그립톡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게 프리미엄 인조가죽이야 괜찮아 보이네 지금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어 진짜로 그럼 뭐 세트로 갈까요 왜냐면 내가 지전을 안 갖고 다니니까 지전 필요할 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그때 막 현금만 받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때마다 좀 애매해하더라고 어 그럼 우리 셋이 세트로 어 세트로 할까요 이거 세트로 할까요 어 세트로 아니 세트로 갈 걸 고를까요 어 좋아요 나쁘지 않지 근데 뒤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될 때 있어 아 근데 뒤에 봐봐요 아닌데 맞춤형이 있어 맞춤형이 있어 S10 플러스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S10 플러스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S10 플러스 멋지 않아요 디자인은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너무 디자인 너무 심플 아니야 아 이게 좋은 거지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 이즈 베스트 핫핑크 남자의 색이죠 음 심 이즈 베스트 아 잠깐만요 심 이즈 베스트 저 요거는 가격을 얼마냐 가격은 11,000원인가 음 좀 나갈 것 같은데 가죽이랑 가죽이랑 한 3만원대 11,000원 11,500원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요 어 아 또 다른 거 보면은 음 이런 것도 있네요 뭐야 이게 이건 뭐야 아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 후면 아 이게 저거네 카메라 액정 보정해 두는 거 이건 지랄인데요 하하하하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또 파이놈 불풍인데 왜 씌워요 이걸 카메라가 더러워지거나 지문 같은 거 묻으면 렌즈를 좀 닦으라고 나와요 사진 찍을 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놓는 겁니다 옛날에 이 액정 보호필름 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렌즈 보호필름 렌즈가 요즘에 또 저게 또 이 사진에 되게 진심인 분들이 계시니까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근데 전 요새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잠자리 눈깔 같아요 근데 저거 때문에 더 아니 저거 씌워서 더 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원본이 빠지는 거 아니야 찍을 때는 빼고 찍어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그게 없게 잘 하겠죠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것보다야 저거 하나 씌우면 좀 나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옛날에 봤을 때 이게 씌우는 게 또 이뻐가지고 이거를 또 보호하는 용으로 하나 또 나올 거 같은 거야 케이스 케이스가 케이스를 보호하는 용으로? 어 이말년 시리즈 약간 소재인데 케이스에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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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에 박스 또 박스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여기 좀 시작이 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과하게 보호한다 너무 과하게 보호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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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전 뭐 필요 없고요 근데 얇아가지고 괜찮다고 괜찮아 강화유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그 단점이 있으면 안 사겠지 뭔가 기능적으로 이게 다 됐겠지 아 0.2미라 붙인 듯 안 붙인 듯 꾸안꾸 꾸안꾸 그치 우리가 필름 필름 붙인 듯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딱 충격을 해주는 거지 이거 좋은 거지 초박형이래 오케이 그런 느낌이지 좋아요 이런 것도 있네 오 이런 거 뭐 땡기는 게 있네요 땡기는 감성 어때요 땡기는 감성 이거 뭐야 카루토토고링 카드포켓 카드포켓 옆으로 끼우는 거야 카드를 와 재밌겠는데 투명한데 이 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서 옆에 끼우는 거야 손잡이 손가락 끼는 데도 있어 이거 하면 예쁜데 예쁜데 하잖아요 근데 의중씨 하면 진짜 약간 이거는 느낌이 여성스러운데 그게 맞아요 뒤에 약간 명품 가방의 그런 디자인이 있어 아 샤넬 이런 느낌처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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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거 어때요 페이지로 의중씨 하나 가져가다니 어때요 어때요 핑크라니까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아니면 흰색이든 뭐든 아무튼 의중씨가 어떤 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고리가 있으니까 뭐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이게 좀 약간 그 꾸미는 요소도 되고 빨간색은 와 여기다 이제 페이도 하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음 최고의 그립감 이거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딱 너무 안정감 있네 핑거링 뭐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 핑거 이거 이야 저런 느낌 굉장히 좋네 근데 금속거리로 세우려면은 네 되게 잘 세워야겠네 균형감각이 좋아야 돼요 이거면은 거의 그 뭐지 뭐지 균형 잘 맞춘 사람 이렇게 막 대면 동전 세요 여기 동전 세요 굵어서 생각보다 이게 잘 안 움직여서 잘 세워질 것 같아요 아 이게 평면이라 그럼 이걸로 하실래요 어 그러면 딱인데요 딱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딱 괜찮은 걸로 실제로 추천 한 번 해주세요 오 모서린 아 모서린 또 중요하지 유독기가 나왔어요 더 강화된거지 좋은데요 끝에 끝에 이렇게 오 좋은데요 이걸로 할까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다 좋고 어 이거봐 뭐야 토니 오픈카드 범퍼 케이스 뭐야 봐발발발바 와 이거 뭐 뭐야 뭐야 뭔데 하이브리드 아 대박 2개의 심장 하이브리드 야 나 이거 진짜 신기한데 독사되는거 아냐 리운헤비 아니 근데 자기장 있으면 카드 고장나지 않아요 제품 설명 뭐야 뭐야 뭐야. 움직여? 뚜껑 있어 뚜껑. 뚜껑이? 저게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딱 붙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나는 옛날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니 전자제품에 자석 갖다 대면 고장나지 않아요? 고장나지. 그게 아니겠지 근데.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똑딱이가 똑딱이? 손톱으로 울리는 거 아니야 그냥. 내려봐 내려봐. 아니 기능을 보고 해. 요렇게 요런 느낌. 와 멋있는데? 이거 괜찮은데? 두 장까지 수납이 되는 거예요. 아 저기가 붙는 거래. 두 장까지. 저 진짜야? 자석식 도어 구조. 그리고 열면은 이게 또 세워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나와. 두 장까지가 나와요. 두 장까지? 이쪽 있죠. 그래서 보면 이쪽이 지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핏이 좋죠? 굉장히 핏이 좋고. 이중설계. 케이스의 케이스. 아까 나왔네. 케케. 케케. 케케 벌써 적용시켰어요. 이거 이거. 쓰읍. 이거 특히 무거워져. 되게 휴대폰인데. 맞아. 토네트네.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거 써봤는데. 되게 무거워져요. 벌집 같네요. 야 근데 약간 색깔은 되게 미래지향적이다. 마음에 들어요? 나쁘진 않은 거 같아. 아프지 않아? 옛날에 방어력 진짜 좋은 거 있었는데. 진짜 무거웠어. 방어력 좋은 거. 엄청 두꺼운 거. 자 다음. 저거. 모모스틱 슬립. 모모스틱이 뭐야. 25,000원. 아 이거 이거? 네. 이런 거 의준씨 스타일이에요? 아니. 보기 한번. 괜찮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데일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렁이처럼 올라갔다. 저 끈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끈끈이가 아닌가? 끈끈이가 아닐 수도 있어. 괜찮은데.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거 괜찮네. 위에서 고정해서 옆으로 해도 되나? 심플이. 이게 진짜 심플하네. 그러네요. 또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었어요. 김성. 민트초코색. 느낌 있네. 마카롱.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눈에 띄네 느낌이. 되게 심플하고 촌스럽지 않고.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감성이 있다. 우리 싸이월드 할 때의 감성. 이런 감성. 그 밑에 거 색깔 좀 느낌이 있는데요. 남자의 핫핑크와. 남자의 핫핑크 바지. 핫바지라고 그러죠. 와. 저 아래. 오 이런 거. 아. 블링블링. 오. 이것도 세근하네. 블랙블랙 괜찮은 거 같아. 블랙블랙. 아. 너무 노틴한다 이거. 노트나요? 노트나요? 너무너무 옛날 젠틀한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너무 좀 심플 나는데. 어떤 효용성이 있나. 이게 뒤에 손에 꽂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꽂아버리고. 아니면 펴버리고. 우리는 저거 잘 안 쓰잖아요. 은근히 되게 많이 쓰더라. 아. 저거를. 세워서 보는 거를. 거의 어린애들은 다 이거를. 있어야 돼. 있으신 좋아. 다 있어야 돼. 애기들은. 이것도 세울 수 있나요 혹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부러 긁어봤는데. 네고송 테스트. 3kg로 5,000번을 긁어봤대. 5,000번인데 여긴 멀쩡. 여기는. 오른쪽은. 일반적인 건. 벗겨짐. 그러니까. 컬이 좋다는 거죠. 꼼꼼하게 했다는 거지. 요것도. 제대로 안 긁은 거 아니야? 절착료. 지워져요. 하지만 여기 일반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만약에. 지나가다가 저한테. 싸인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분위기 타가지고 싸인 받았는데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쪽팔려서. 유성은 안 지워지겠지. 유성. 어. 유성은 안 지워지겠지. 유성은 안 지워지겠지. 아니. 모르죠. 아무튼 아래로 내려가면 이러고. 지렁이. 지렁이. 꿈틀이. 왕꿈틀이. 왕꿈틀이 됐고. 왕꿈틀이 됐고. 핵심기능. 붕붕아 안녕. 붕붕현상을 잡은 놀라운 플라스틱만의 기술력. 어허. 붕붕. 옛날에 그 아기자동차 붕붕이라고 노란색 그 똥을 박아 있었는데. 이게 뭐지 붕붕 현상이. 붕붕 현상이 뭐야. 붕붕. 붕붕 떴다는 거예요. 그거를. 헐거워져서. 아. 해결했다고. 근데 여기는. 여기서 덜컥 걸 수가 있어. 잠근장치가 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갈라붙는다. 걸리는 거야. 여기에 걸려서 안올라간다. 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일자면 붕 뜨겠죠 아무래도. 헐거워지면서. 이거를 한번 살짝. 근데 여기서 이게 원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손가락을 낀 가서 쓰다보면 늘어나요. 가죽이. 네. 그러다보면 끝까지 낀 가도 이게 좀 늘어나 있지 않을까.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조금 더 늘어나서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닌가. 아. 조금 더 땡겨서. 그리고 좀 늘어나도 괜찮아요. 쓰다가. 늘어나도 돼요. 왜냐면 병원 씨가 오늘 또 휴대폰 새로 가져오니까. 어차피 쓰다 금방 받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쓰면 돼요. 뭐 한 달 정도면 되겠죠. 오는 데까지. 저는 뭐 그때까지 안 쓰고 있다가 오면 사겠습니다. 그럼 이 색이 좋겠는데 메롱 할 거니까. 메롱. 햇바닥 햇바닥. 괜찮네요. 햇바닥 느낌으로. 이 색으로 하죠. 메롱. 이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뭐 기술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 기술이 이게 내가 보니까 자부심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나쁘지 않은 느낌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맞죠. 근데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는 게 나아. 확실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찾아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특허도 10개. 에어로사이드처럼 나사 우주선에서 쓰는 기술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그거 있으면 대박이야. 끝이야 그거 있으면. 우주선 기술은 진짜 완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거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끝이야. 우주만 있어요. 나사. 나사. 홍고수 기계. 이거 되게 많이 특허가 있네요. 근데 특허가 여러분들 특허의 함정이 있어요. 상퍼등용. 특허의 함정. 뭔지 알아요? 뭔데요. 특허라고 해서 꼭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뭐예요. 대단한 게 특허가 아니지 또. 그냥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수 씨의 뭐 만약에 팔을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꽂는 기술을 만들었어. 오픈으로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딱 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그냥 특허를 낼 수 있어. 오. 근데 이게 실용성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특허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쓸 거면 돈 내고. 그러니까 그냥 너만의 그냥 그게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박음질 기술이 되는데 이 박음질 특허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안 뛰어나다고는 모르는 거야. 아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고 그냥 특허는 이런 기술은 네 거다. 아. 실용성이 있냐 없냐랑은 다른 거. 근데 어쨌든 저기는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그런 거에 약간의 그게 있겠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너만의 것이면 다 된다. 아 그러네. 디자인 쪽이 특허네. 디자인 페이. 페이. 뭐라 그럴까. 파. 패턴. 파텐트예요. 파텐트. 저게 특허란 뜻이에요? 네. 디자인 특허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기술은 뭐 일반적인 건가 봐요. 자 이렇게 지렁이. 아 진짜 지렁이 같다. 메롱. 띵. 요런 거. 아 이것도 귀여워. 먹는 음식 같다.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 갬성. 피자. 피자에 올려놓는 것처럼. 저 우리 입에도 있어. 이거. 맞아 있더라. 어. 여기다 써. 써.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될 수 있어. 와 아령을 들 수 있어. 와 운동할 때 좋겠다. 아 메롱이. 얼마나 센질이 보여주는구나. 아 센질. 자 여기를 2kg 이상을 버틸 수가 있던데. 아령 운반. 저거는 차를 들었어야. 와 차도 들 수 있어. 화재가 되는데 화재가. 차를 들면 부서져요. 저거 몇 킬로짜리야 아령. 아니 이거 절봉이 아저씨가. 1kg 2kg. 절봉이 아저씨 옛날에 하시던 분이. 양입니다요. 어. 저거 들어오면 대박이지. 네. 이끌고 막. 좋아요. 요것도. 징. 들어와도 징. 주머니에 넣었다가. 여기서 걸어서. 어. 가져야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여보세요. 이쁘다. 케이스가 케이스가. 색깔이 색깔. 사진 한번 찍어줄까. 철칵. 뭐라는 거야. 휴대폰 한번 보고. 벚꽃도 한번 찍어보고. 뭐지. 아 이거 세워지기도 하죠. 나 혼자만의 시간. 즐기고. 옆으로 돌리고. 한번 싹 해서. 저거 뭐야. 아 무선 충전기구나.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도 먹힌다는 거야. 얇은이고. 마침 제가 드린 핫세트 충전기를 꽂으면 되겠네요. 오 좋다. 저거 무선 충전기는 없잖아요. 유선 충전기. 유선 충전기. 유선 충전기. 유선 충전기 더 빨라. 무선 느려. 그러니까 유선은 저렇게 필요가 없잖아. 그냥 꽂히는 건데. 정수 씨가 말하고 나서 아치 한 거야. 유선이 더 빨라. 무선으로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네.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특허 신기술 적용이 됐어요 . 특허 뭐야. 특허가. 저거 꽂는 거. 트거는 거. 트거는 거. 트거는 거. 트거는 거. 트거는 거. 트거는 거. 이게 얘가 사실은 옆으로 해 가지고 거는 게 있더라고요. 옆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되게 많은 기술들이 다 있네. 우와. 에어컨 군용에다 낄 수도 있어. 여기다 군용에다가. 뭐뭐 클립을 따로 주는구나. 에어컨 군용에 끼는 게 아니야. 여기 하나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끼워보세요. 여기도 있고. 클립은 또 별도 구매네. 추가 구매야. 카툭튀로 인한. 카툭튀가 뭐야. 카툭튀가 뭔지 알아요. 차가.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어요. 요즘 거. 요즘 카메라들이 쿵툭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안 튀어나왔죠. 나도 안 튀어나왔어. 구형이라 그래요. 구형. 요즘 제 거 같은 경우는. 튀어나왔어요? 내가 밖에 나가고. 나는 차가. 차가 툭툭 튄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카툭튀. 아 그럴 수 있어. 방지턱 같은데. 차가 툭툭 튈 때. 뒤뜸거리는 거 방지한다 이건 줄 알았어. 음. 그래서 이 슬림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균형이 안 맞고 흔들거리는데. 모모 케이스가 이렇게 잡아준다. 잡아준다. 그러니까 더 두꺼워지는 거야. 카메라 튀어나온 것만큼 다 튀어나온 거야 사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제도 하고. 디자인이 참 이쁘네. 아우 맛있겠다. 뭐 이렇게 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좋아요. 깔끔하죠. 여기가 좀 근데 감각적이다. 이 색감이. 사진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색감이 되게 좋네. 색감이 되게 약간 유채화 느낌. 페이지를 많이 썼는데 겹치는 이미지가 없죠. 그 말은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은 거야. 열심히 찍었어. 그리고 되게 요즘 스타일로 찍었어. 맞아 맞아. 사고 싶게 잘 찍었네. 기능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겁네요. 맞아.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어 뭐야. 어 저거 어때 호랑이. 저기 와 타이거 와. 감자나운데. 단군이랑 딱 잘 어울리는데. 굉장한데. 디자인 보는 거 아니야. 왜 사람마다 취향이 있을 수 있지. 와. 이거는 뭐 그냥. 엄청나다. 야. 미쳤다. 여기 한자만 좀 써있습니다. 맞아 맞아. 청춘부제. 야. 우레탄 풀커버. 강자. 아 미쳤다. 우레탄 풀커버. 아 이거 그냥 절대. 의정씨는 우레탄만 쓰잖아요. 와. 째려본다. 눈만 치지 마. 눈 까라이. 야 여기다가 강자. 와. 쳐다봤어? 어이.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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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호. 맹호. 이렇게 딱 뜨나.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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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여기 넘겨주세요. 넘겨 넘겨주세요. 봐도 돼. 와. 올레포틱 코팅 처리로 지문을 방지하고요. 와. 강자니까. 부드러운 터치감에. 자가 복원. 어. 형상 기억 가끔 쓰나. 어. 자가 복원. 응. 복원력이다. 그렇게 해도. 와. 와. 10분. 다시 튀어나와. 미쳤다. 3살이 올라. 3살이. 초음파로 지문인식한대. 우와 뭐야. 앞에 액정 필름 아니야? 케이스가 아니라? 뭐야. 아니. 굉장한데? 아니. 그것도 있다. 그리고 알파 액정 클리너 인증내역도 주고요. FBI. 액정고 필름이네. FBI가 쓰는 거야? 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는 그냥 모델이네. 아. 아. 모델이잖아. 옆에 필름이 진짜잖아. 위에 올려봐. 여기 옆에 필름이 진짜 아니야? 호랑이는 그냥 케이스. 뭐야. 속았어? 아닌가? 맞잖아. 아닌가? 액정보 필름이네. 어쩐지. 나 호랑이. 호랑이 썼으면 이렇게 안 싸지. 호랑이가 모델이었어. 속았어. 속았어. 하겠네. 아. 저 호랑이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호랑이 케이스 장난. 나 그럼 바로 사주려고 그랬어? 바로 사려고 그랬지. 저는 이제 의중씨한테 어울리는 거. 명품 중계. 명품 케이스. 명품 중계에 어울리는 명품 케이스. 꼭 이거 덮개 있는 걸로 아야 돼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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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을 이렇게. 탁. 좋다. 엘린 바이런 팝. 엘린 바이런. 유명한 사람이죠? 구찌. 구찌. 미쳤다. 구찌 패턴으로. 구찌는 아니죠? 버버리 버버리. 구찌. 버버리. 루이비통. 이런 패턴으로 한번 가주면은. 에르메스. 명품 중계하는 거랑 좀 어울리죠. 그렇죠 그렇죠. 명품 케이스. 안군이는 뭔가 봐도 명품이지. 사람이 명품인데. 후면에는 카드 포켓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카드 또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고. 명함을 20장에 갖고 다니고요. 20장이네. 20장 아니에요. 빼서 명함지갑에 넣든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20장을 갖고 다니는 거야. 5만원짜리 넣어줘이. 지전이 있고. 지전 수납되고. 지전이네. 진짜 정겹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저 뽁벼기도 있어. 흑벼기. 뽁딱 뽁딱 찍어놨냐 저거. 샤워부스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샤워부스에서도. 샤워부스에 유리창에다가. 밖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걸 유튜브 보면서 안에서 샤워할 수 있어. 유리에 뽁딱하는 아니야? 유리에서 밖에서 붙여놓고 유튜브 틀어놓으면. 샤워부터 볼 수 있지. 야 좋다. 케이스에 철썩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자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옆에 마그네틱으로 하면. 이렇게 한 번 더 넘겨야 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탁 하면. 오. 여기가 심플하지. 괜찮네. 요소가 없지. 요소가 없어요. 여기가 한층 더 지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데? 괜찮은데? 한층 더. 더 튀어나온 가죽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세 가지. 근데 그리고. 이거 가운데 있고 있잖아. 이거요거. 야 이거 느낌 있다. 좋은데요. 명품색 느낌 나는데 이건. 깔끔하다. 이런 것도 좋은데요. 오. 오. 어떻게 뭐. 의중씨 제일 맘에 드는 건 뭐 있어요? 세계중에. 여긴 없어요. 없어요? 고르잖아요. 세계중에 고르잖아요. 세계중에 고르잖아요. 세계중에 고르잖아요. 굳이 고르잖아요.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세계중에. 세계중에. 어렵다. 근데 의중씨가 그건 알아야 돼요. 의중씨가 맘에 드는 거는요. 조금 촌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약간. 맞아 맞아. 의중씨가 싫어하다고 느꼈을 때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감각을. 네 감각을 믿지마. 그럼 병걸씨는 이것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다면 여기 그. 맨 오른쪽. 오른쪽. 낮은 7기 느낌. 아. 저도 느낀 게. 저개장 느낌. 저개장 느낌. 1번 2번 3번이잖아. 1 2번은 좀 너무 클릿이야. 네. 많이 보던 느낌 어디서 본 듯한. 그나마 따지면 3번이 그나마 조금 감각적이야. 니들이 뭘 아냐 인마. 뭐 어디. 이건 2번이지. 명품의 정서. 왜냐면 종수씨가 2번 번째. 어? 진짜 맘에 들었어. 이거 그냥 2번이지. 옛날부터 수도 없이 봐온 거야. 저 손수건이나 이런 것들. 스카프 이런 거. 저게 명품이야. 저게 명품이야. 2번 싫어요? 아 나 2번도 좋긴 해. 아 나 3번이 제일 좋아. 그나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3번. 2번은 누가 봐도 명품이다. 근데 1 3번은 약간 좀. 전 1번도 좋아요. 1번이. 혹시 의중씨가. 뭐. 사일러스 하시면. 1번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거. 귀한. 귀한 모션. 귀한 모션 할 때 느낌 있거든. 항상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아프지 않아요. 1번도 좋고. 아 나 2번 굉장히 굉장한데. 아 너무 좋은데. 2번은. 약간. 하나씩 사죠. 1 2 3번 사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기야. 저는 2번 가져갈게요. 되게 좋은데. 플러스 할까. 아 나 2번 괜찮아. 2번. 2번 굉장히. 이거 봐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신 사납잖아. 공포증 걸려 이거. 호텔 바닥 같아요. 화장실 타임. 로비. 로비. 아니. 저렇게 구석으로 볼 때 괜찮은데. 풀로 보니까 진짜. 이게 또 싫어요? 싫어요? 조금 느낌이. 그러면 이걸로 바꿀. 아니 저. 다른 것 좀 볼까요? 다른 것. 왜냐면은. 이게 또 많으니까. 야 이거 봐봐. 얼마나 이뻐. 2번 2번. 크아. 고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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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느낌이 있는데. 괜찮아. 지갑 같아. 그냥 장지갑. 이게 없어서 그래. 느낌 있잖아. 마감 처리도 같아. 와 이거 봐. 굉장하잖아. 야 이거는 옆에 넣으면 핸드폰인지 몰라. 이건 지갑이야 지갑. 나 냄새가 지금 연상됐어. 라이프로렌 향수냄새 날 것 같아요. 야 라이프로렌 향수냄새 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야 느낌 있다 이거. 느낌 좋다. 옆에 골프채 있을 것 같아. 이쁘다니까 이거는. 이거 딱 갖고 가면 돈 좀 있어 보여. 좋다 좋다. 마음에 그렇게는 안 들어요? 별로예요? 아니 뭐 많으니까 느낌이. 까다롭네 저 친구.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또. 되게 따져요. 다양한 거.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건 어때요? 해바라기도 괜찮아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괜찮아요. 그 옆에 왔대 왼쪽에 있어. 다 괜찮아. 그 왼쪽 쎄사슬. 아니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화살해지고 좋네. 해바라기도 있어. 이거? 그 오른쪽 것도 괜찮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세상에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깔끔하다. 깔끔해요? 해바라기 아니라 코스모스. 코스모스 비어있는. 데이지래. 데이지. 데이지야? 뜨거운 거 만지면 손이 데이지. 하하하하. 손이 데이지. 근데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게 있으면 안 데이지. 안 데이지. 느낌이 있는 놈들. 근데 이거는 내가 옛날에 이 감성인 것 같아요. 하하. 해보 나이스 데이지. 하하. 당부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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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aquilo. 하하. 하하. 하sam도. 하하. 하하. 하. Don't worry, I'll make you happy every moment. 근데 자진신고였어요. 잘 깨진다고. 아...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거 봐줄까요? 봐줘요. 그러면 이거 케이스에 그게 없는데? 기능이 없는데? 어? 나 그리고 저거 궁금했어. QR코드 찍으면 뭐가 나올까? QR코드 찍으면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이 홈페이지.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나오겠죠. 어, 그러겠지. 아, 해바라기가 쫙 핀 감성.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꽃 느낌이 좋네. 여기 베이론고 일러스트 찍고 감성 있죠? 느낌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좀 나쁜데요, 그거는. 자, 여기 내 폰을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것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 이런 것.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이렇게 다른 케이스들 사진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되게 감각적이다라고 한 거 있죠. 거기가 진짜 성의 있게 되게 많이 찍고 되게 성의 있게 한 거네. 난 거기 부심이 좀 느껴졌어. 진짜 거기 많이 한 거네. 이제 다시 보니까. 모모랜드였나 여기. 모모스틱. 어. 사진도 되게 많고 사진 컬도 되게 다르네. 어, 그거였어? 난 아까 그 명품 감성인 줄 알았네. 이거요? 어. 근데 명품 가서 나 좀 가다 거슬리는 건데. 새로운 명품들. 어, 뭐야? H? H는 뭐야? 현대? 현대 건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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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피네. 라피네. 요런 느낌은 어때요? 야 이거 옛날에 그거 있어. 약간 닥스 느낌. 약간 닥스 느낌. 눈 모아가지고 하는 거 뭐야? 그.. 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능해 이거 가능해. 이 안에 무슨 그림 숨겨줄 수 있어. 그렇죠. 여기도? 아 똑같네. 편리한 여닫지. 약간 아놀드 파마 닥스 뭐 이쪽으로 좀. 이거 보인다 이거 보인다. 야 이거 딱 할 수 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자. 우와. 어떤 색이 좋아요? 어떤 색? 아니 그냥 뭐. 예?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중에. 예? 아니면 저 H를 D로 바꿔달라 그래. 단군. DK. 어? DK 어때?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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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 단군. 야 이거 진짜 있어 보이는데? DK. DK로 하자. 뭐? 요거? 요거? 예? 빨간색이 좋아요? 아뇨아뇨. 빨간색이지. 저 괜찮으니까 많은 거. 딴 거 보고 싶어요? 아니 또 뭐 보니까. 딴 거? 아니 뭐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은데? 좋아요 좋아. 오케이 딴 거. 음. 쭉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어? 여기가 또 있네?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다른데 같아요. 아까 대리석 느낌? 이게 뭔 말이야? 악어 가죽 느낌. 다른데 같은 게 뭐예요? 다른데 느낌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같아요. 그래요? 같아요. 근데 지금 가죽 제품은 싫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가죽 느낌 싫어요? 오히려 그 왼쪽 거. 이거?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게 무슨 감성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너무 소녀 감성 아니야? 나 알겠어. 나 얘 무슨 감성이야? 아 단군 이런 느낌이야? 아 얘가 이게 지금 얘가 되게 팝적인 거. 아 뭐 알 것 같아 약간. 어 있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 감성이 싸이와이트 감성이야. 야 내가 찾아줄게 내가 찾아줄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런 거 어때? 멋있어. 진짜 아니야. 진짜 미쳤다. 와 이거 네 감성이다. 야 뭐 때려 어떻게 해. 뭘 때려. 굉장히 돌고래야. 우영호 안 봤어? 아 미쳤지. 우영호 특수. 우영호 지금 핫한 거야. 바로 나왔는데. 장난 아니야. 디디 파라다이스 바로 나왔는데. 어 장난 아니야 이거는. 와 굉장히 이쁜데? 거꾸로 돌면. 오히려 이거 왼쪽. 왼쪽 왼쪽.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싸이월드 요 느낌 뭐냐면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감성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에이브릴 라빈 감성. 에이브릴 라빈. 에이브릴 라빈의 느낌. 에이브릴 라빈. 에이브릴 라빈 뮤직비디오 느낌을 좋아해 내가 보니까. 그 느낌. 약간 그 약간 강렬하면서 심플하면서 그런 있잖아. 약간 팝적이면서. 저는 그런 느낌 있잖아. 이런 거 좋아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얜 몰라. 지금. 아 맞잖아. 소녀감성. 이게 소녀감성이 아니야. 아 소녀감성이 아니야? 피곤한 스타일이네. 대충. 참 나. 니가 뭐 디자인을 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생각해 봐. 의준이의 그 뭐지? 누에라를 생각해 봐. 누에라. 이거 어때? 의준이의 누에라 보라고 누에라. 누에라랑 비슷한 감성이야. 어. 홀리 섹. 이거. 켤 수 있나? 시트 켤 수 있어요? 튀어나왔잖아. 이거 뭐야. 진짜 거리하다. 우와. 와 이건 대단하다 야 이거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홍합 맞아 맞아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붙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석이 있는거야 이쁘게 여자분들 손톱할 때 이런거 많이 해 아니 이건 대단한데? 이거 충전되나? 무선충전? 무선충전은 좀 힘들 수도 있어 어퍼는 안돼 핸들 큐빅케 있어 근데 이거 여자분들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유행이야?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로 이거 좋아하는 분도 많아 남자들은 이해 못하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이쁘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린이 좋다 그린 나 어머랄드 좋다 어머랄드 아 나 이런거 좋은데? 나 좀 약간 화려한게 좋더라고 좋아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 속으로 나는 좋아하는데 마침 채팅해서 혼날까봐 말씀 못사지는 여성분들 지금 많이 계셔 아니 여성이 아니더라도 좋아할사람 많은거 같은데 샀는데 좋아요 아 봐봐 좋아하고 이렇게 많다는거 좋은거야 좋아요 싫어요? 아뇨 괜찮아 내 스타일은 아닌거 같아 캔디크러쉬 사과도 좀 느낌 나고 어 좋다 캔디크러쉬 사과 중독이야 보석 막 만들었어 아 그럴 수 있지 되게 근데 새롭네 새로운게 많아 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로운게 많네 뭐 어때? 귀엽다 아 그거 너무 귀엽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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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요거다 피켓쥬 아 이거다 피켓쥬 야 감성봐 이 감성 와 이거 포켓몬 보세요? 포켓몬 굉장히 이쁜데 이건? 아니 진짜 이쁘다니까? 진짜 이쁘다니까? 와이씨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감성봐 아니 포켓몬 좋아하시면 진짜 좋다 어 진짜 이쁜데 이거? 퀄리셔도 괜찮네 퀄리 괜찮네 이쁘네 이거 맞아용?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이거는 그 리자몽 아 리자몽 근데 저는 포켓몬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이 심플하게 그냥 귀엽네요 근데 이거 진짜 귀에 배경은 약간 그 스케치만 해놨고 가운데 애가 튀어나오면서 오 괜찮은데 나는? 진짜 이쁜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걸로 되어있네 표기가 어떻게? 피카츄몬 이게 올리면은 이게 아래가 그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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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용? 이거 망란용 아 망란용? 망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외국 버전 이름으로 안 쓰고 외국 버전은 뭐예요? 몰라요 다른 거예요 어 그 이거 랍 뭐라더라 얘 원래 이름 뭐더라? 다른 건데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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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드래곤 나이트 아 드래곤 나이트 이름이 따로 있어? 원래 외국 용어는 따로 있어요 왜냐면 외국말 원래 단어에 맞춰서 패러디를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어 잠깐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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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다 좋아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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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공부 마나도 즐거운 생활 쓰기 단군이다 사회 쓰기 나는 즐거운 생활 어때요 너무 좋은데? 개도 한마리 있고 와 이 감성이지 이건 진짜다 좋은데? 엄마한테 이룰 거야 일러봐라 지전도 들어가고 지전도 들어가 야 너무 감성좋다 마그네틱마라 마그네틱 있고 여기 봐봐 수삭공간도 많고 마그네틱 자석 아니래 뭐예요? 뾱뾱이 뾱뾱이 아 이거 뾱뾱이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감성 회춘하는 우리 젊게 살아야 되거든 와 너무 즐거워 강아지도 있고 이거 뭐야 비둣방울 불고 중수씨 하나 선물해드릴까요? 너무 좋은데 체육 미술 좋아하는 거 말틱바퀴 나 체육 좋다 진짜 괜찮은데 이거? 뒤에 꼭 엉덩이처럼 내려가야 되나 약간 내려가야 돼 이거 나만 괜찮아? 체육은 좀 느낌이 있네 난 본거 중에 이게 제일 좋은데? 난 본거 중에 이게 제일 좋은데? 사세요 뭐뭐 있어 수학 없나? 방과후 L.O.V 아 맞다 도덕쓰기 바른생활 친구 산수 산수 애들이 고습지는 거 봐 이 감성이야 그치 사회에 돈 있냐? 지난 척해 지난 척해 장전 바둑이가 즐거운 생활 쓰기 음악 체육 미쳤다 과학인데 달나라가 있어 과학이지 이게 미술은 뭐죠? 본드 붙이기? 뭐죠 이거? 화장하는데 화장? 아 얼굴을 얼굴의 그림을 그린다 와 귀여워요 미쳤다 미쳤어 이끼 빵빠레를 울려라 L.O.V 방과후 빵빠레를 울려라 L.O.V 러브러브 자연은 진짜 막 강가에 있고 사랑해요 요거는 좀 새롭게 만든건가보다 리듬속에 나를 맡겨봐 저런거 요즘 감성이 조금 와 난 체육 되게 좋다 고무신 날라가고 약간 위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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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깔난다 이건 진짜 나은데 너무 좋은 보는거 중에 제일 이쁜데 아 그래요? 그럼 요걸로 하나 전 이거 좋은거 같아요 종수씨는 1등 요거 키? 종수씨는 요걸로 키 일단 후보 1번 굉장히 굉장합니다 자 의중씨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 좋다고 했어요?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와 아 이거 거울로 쓰는거네 아 거울로 왜냐면 여자분들이 미러범퍼케이스 여자분들이 은근히 휴대용 거울 같은거 갖고 다니는 대신에 요거 이걸로 보던데? 휴대폰으로 우정익님이 왜 여기있어요? 우정익님 아니에요? 약간 비슷.. 느낌은 비슷하네 우정익님인데? 아닌데요? 우정익님 아니에요? 닮았는데 아닌거 같애 닮은 느낌은 나는데 느낌이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난 아이유씨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닮았습니다 아 오케이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닮았고 이런 느낌 골드 뭐 어떤게 좋아요 굳이 여기서 4개 중에 생각하면 실버? 실버 홀로그램은 어때요? 아 이거는 저는 홀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커플이기 때문에 커플그램을 써야되기 때문에 입이 우정익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친해요 우정익님이랑? 모르는데 그냥 이 느낌 아니에요? 막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보니까 완전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이렇게 보면 완전 아니죠 아니네요 소개가 또 끝나버렸어요 아 아깝게 진짜 소개 다 읽은 거나 진짜 정성들인 거네 마틸다가 레옹? 마틸다가 레옹? 마틸다가 레옹 됐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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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성 트라이코지 투명젤리 이거 당근이 감성이다 뭐지 아니야? 어 이거 벚꽃 이쁘다 너 아무나 막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온도에 따라 색깔 전혀 아니야? 겨울에는 색이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쁘면 그냥 내 취향이래 자기가 마음에 들으면서 아 예쁘기네 느낌은 뭐 이쁘기네 느낌은 있어 난 이런 거 좋아해 내 감성이 좀 나쁘지 않다고 오 좋아요 벚꽃 괜찮아요 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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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쁜데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애플로 넘어가 보라는데 왜 애플로 넘어갔지 이게 기종을 선택할 수 있을걸? 아 근데 이게 들어가서 숫자가 S10 플러스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야 S10 플러스 몇 개 있고 기종을 교체할 수 있을걸? 기종을 바꿀 수 있을걸 기종을 제가 좋아요 어? 뭐야 여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있네 시계도 파나봐요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몇 개 없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 다 봐 모든 기종을 볼라 그래 되게 많네 그러니까 쑥쑥 넘어가서 그래 고래랑 그 저 고래 땡겨? 난 슬기론 생활이 제일 좋아 슬기론 생활? 어 제가 하나 골라드릴게요 제가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다 진지하게 고르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왜 갤럭시 10 플러스로 했는데 왜 이 시계가 나오는 거야 갤럭시 10 플러스와 연동이 되는 시계일 수도 있잖아 연관 검색으로다가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아 진짜 진지하게 보여주세요 딱 골라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왜냐면 또 지퍼있다 여기 지퍼까지 있어 이거는 지갑이야 지갑인데 휴대폰이 들어가는 지갑이야 미쳤다 이럴 바에는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게 낫잖아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지 여기 이제 지퍼도 이제 생겼어요 지갑에 전화기를 넣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니 샴푸야 넉넉한 거 사가지고 니 지갑 향이 느껴진 거야 니 지갑 향이 느껴진 거야 와 지갑이네 손지랍이네 그치 핸드백이네 핸드백 가이얼이네 거의 뒤돌아보지마 와 신기한 거 많다 와 이게 이쁘다 요거 요거 나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다 이건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다녀 지금 이거 지갑 몇 개 들어가냐 이거 미쳤지 다 들어가 의중이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진지하게 하신다고 잘하면 의중이도 들어가겠다 야 진짜로 의중이가 들어가는데 아 왜냐면 누가 갖고 다녀 누가 갖고 다녀 휴대폰이 들고 다녀 의중이를 내가 들어가면 누가 내가 들어가면 그래 제수씨가 제수씨가 들고 다녀 소환술 의중이 소환술 의중이 중계할 때 여보 LCK 알지 찌이 감상 안에서 찌 나와라 김우중 뿅 나 한참 잘 테니까 좀 거기까지 좀 해줘 포켓몬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약간 소녀 김상인데 조금 과해 젤리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제 얘기해요 자유롭게 해본 거지 해본 건데 여러분들 뿌리살로 한번 보시는 거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힌트를 좀 드리면 심플한 게 좋아요 심플 근데 거기서 한 끗 다른 걸 좋아해요 심플 근데 의중씨 심플한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골라달라고 막힌 순간 우리가 고른 것 중에 투표해서 그걸 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그거 만약에 우리가 빤짝이 고르잖아 맞아요 계속 써야 돼요 맞아요 이거 어때요? 맞는데 그냥 말씀드려본 거예요 아니 물어보길래 물어보길래 어떠냐고 폰트니 BTS 젤리 케이스 어때요? 오 좋다 괜찮네요 이거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거 옆에 사이드를 한 번 더 강화했어요 이야 이거는 튼튼 완전 신용성 와 잠깐 밑에 대리석도 깨진 거야? 어디? 위에 올려봐 어머머머머 핸드폰으로 대리석을 깼어 맞아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떨어져도 휴대폰은 멀쩡하다 바닥이 깨지고 휴대폰은 멀쩡하다 이거 흑여성 말파이트 스킬 아니야? 흑여성 말파이트 흑여성 말파이트 아래서 막 뭉쳐가지고 새로운 생물이 나올 것 같아 무기다 무기 그래요 멋있다 자 이런 거 여기 도트무늬도 살짝 있어 거의 심플의 끝판왕 같은 느낌 요거 괜찮아? 요거 스킵? 요거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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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정해주세요 의사를 좀 약간 알아야 되니까 의사 왜냐하면 원치 않은 후보가 우리 둘이 대결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난 요걸로 가죠 뭐야 흑 좋았다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진심으로 괜찮다며 괜찮다며 우리가 사주는 거는 해야 돼요 괜찮은데 휴대폰 바꿀 때까지 해야 돼 진심으로 좀 진심으로 난 이런 걸 좋아해요 좋다 좋다 야 포켓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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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 여보 이 중에 디자인은 뭐 어떤 걸로 하실래요 지금 전부님 저 같은 경우는 의정씨가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정씨는 뭐 어차피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빨간색 아 곱다 빨간색 요거 술도 마음에 들거든요 미쳤다 이게 가족으로 만든 술이에요 요것도 하나 넣어야죠 야 굉장하다 파츠가 많은데 한 번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권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거부권 한 번 정도 이게 핸드백이야 그러니까 거부권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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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그러니까 나는 거부권을 쓸 일도 없이 그냥 알려주면 이걸 빼겠다는 거야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집어넣겠다는 거야 말을 해야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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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투명 괜찮아요 투명 또 마음에 안 들어 투명은 투명도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갑 아니 자기들이 본인이 만든 시스템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시스템 우리한테 뭐라고 아니 그게 누가 만든 거요? 아니 안으려 그냥 거하면 되고 우리가 거부권을 하면 건더기한테 쭉차기 알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너무 이쁜데? 굉장히 굳은데? 동영아 하나 입양하시죠 여기는 와 이건 진짜 이쁘다 그럼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덮고 뭐 지갑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만 좀 빼주세요 덮고 이런 거만 좀 빼주세요 그것만 빼줘 빼종이 알았어 알았어 요것만 요것만 어 그것만 빼줘 딱 그것만 해줘 진짜 그것만 해줘 딱 이거 투명은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 아깝다 이런 거 좀 아 이거 악화가 좋은데? 아니 딱 그것만 빼고 아니 근데 거부권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것만 빼고 괜찮아 지갑 형태나 뭐 이렇게 덮고 이런 거면 아니면 다 상관없어요 침착맨님 고르시고 제가 하여튼 다 괜찮아 진짜로 다 괜찮아 나 저도 보고 있어요 어 젖소문이도 괜찮다 어디 아이가? 어 아니 여러분들 알리스타 스킨스타 졌소 알리스타 아 당근 서포터 잘하니까 오 아 좋아요 좋아요 무 무 무 무 오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거 봤는데 다 지나갖고 이악물고 어디 어디 아니 그러니까 평범한 걸 지나서 뭔가 이악물고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거 아니죠 지금 아 이거 아 귀엽다 아 이거 옛날에 그 있었어 이거 기준이야 어 굉장히 귀엽다 아 카와이 카와이 아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건 근데 이거 좀 가려서 괜찮나 블링블링하다 아 그거 약간 잘라주면 돼 손질해주면 돼 왜 이게 튀어나왔지 얘 약간 얘 시그니처 근데 얘 아래쪽에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적운형은 카메라 아니야 저거 후레쉬 아니야 후레쉬 그럼 후레쉬 왜 막아 그러네 얘 지금 왜 볼록 튀어나온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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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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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내려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붙이는 거야 뭐야 아 붙이는 거야 아 붙이는 거지 그럼 아 아 그럼 이거에다가 그 하자 어어 어 손 위에다 붙였어 왜 붙여 손 위에다 아 이게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아 그립톡 아 그립톡 아 그립톡 톱이잖아 아 어 그러면은 투명 아크릴에 저 그립톡 붙이면 심플한데 좋지 저것도 괜찮고 평생이 느껴진 거야 어 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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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저는 제 사랑이에요 아니 의중식 아니 저는 이제부터 덮는 거만 아니면 딱 클릭하면 딱 그걸로 갑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 딱 그걸로 가요 진짜로 아이언맨 딱 그걸로 가요 아이언맨 좋다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딱 덮는 거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아이언맨 진짜로 다 괜찮아요 마블 아 너무 좋다 야 이거 이거 귀엽다 진짜 귀엽다 캡틴 아메리카 너무 좋다 캡틴 아메리카 하자 나 이거 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캡틴 아메리카요 나는 캡틴 아메리카 내 차례구나 송도 아메리카 아니 캡틴 송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 걸 사주는 거예요? 네 투표해서? 이쁜거 골라야죠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를 가지고 다녀야 진짜 아저씨거든 캡틴 아메리카노 캡틴 아메리카 방패 모양으로 이게 캡틴 아메리카죠 어디 캡틴 아.. 아이언맨 있고 여기 캡틴이 딱이잖아 이게 캡틴 아메리카죠 이 캡틴 아메리카 이 캡틴 아메리카 마블 아니 저거 저거야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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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요거 요거 어때요? 어때요? 1번이 캡틴 아메리카 2번도 캡틴 아메리카 내꺼는 캐릭터 아메리카 캐릭터 아메리카 여기 찐 방패 아메리카 황패 아메리카 저는 괜찮아 이젠에 덮는 거만 아니면 다 상관없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건 진짜 느낌 있는데? 느낌이 괜찮아 나 좋아해 은근히 가 그럼 가 요걸로 가 고르세요 요거에요? 저에요? 아니 투표해야지 투표 아 투표에요? 투표해주세요 아니 좀만 더 봐도 돼요? 아 근데 너무너무 저거 뭐래 봤나? 그중에 좀 적었는데 아니 저 괜찮아요 다 괜찮고 아니 플립 아닌 것도 있을거야 내꺼는 기종을 찾으면 내 기종을 내꺼는 뭐였더라? 아 나는 아까 쓰기 읽기 상수가 좋았는데 아 그걸로 할까요? 저는 바꿀꺼요 아 근데 그거 덮개라서 아 예? 덮개 덮개만 좀 빼달라고 아 나 캐릭터 못찾겠어 마블이라고 쳐고 그냥 위에 그럼 다 나오겠지 뭐 굳이 저기도 다른 마블 있네 마블 어벤져스라고 있네 위에 캐릭터에 마블 어벤져스 오른쪽에 세번째 어 난 꼭 마블로 할래 마블이 좋아 엄청 많네 어 여기다 내가 본거 어 더 좋은것도 있을거 너무 귀엽다 그건 어? 저걸? 단근이랑 안올린다 SD 귀엽다 SD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어 느낌있네 아 이게 좀 더 귀엽다 아 이게 좀 더 귀엽다 오오오 이걸로 할거야 이걸로 할거야 좋아? 오오 야 느낌있네 이거 이거 진짜 느낌있는데 아 뻥뻥뻥 아 이건 촌스럽잖아 당근님 아까 촌스럽었어? 아니 아까는 너무 아까 뻔했잖아 아까 뻔했는데 이건 뭔가 액션감이 있네 당근님이 너무 좋아하면 시청자들이 투표를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약간 싫어하는 네 너무 귀엽잖아 근데 진짜 이쁘네 밑에는 다른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같아요 아 나 이거 그거 그거 보조배터리에요 나는 너는 그 캡틴 아멜카 난 요구 아니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나 지금 보고 있어 케이스는 위에 다 끝났어요 나는 지금 어디서 뭘 봤냐면 나 아이언맨 하고 싶은데 기종을 봐야돼 기종 와아 이거 플립용이야 굉장히 고급져 보이지 않아 이거는 오늘 그 병건씨가 핸드폰 가져오면 이걸로 이제 맞춰서 가는거 와아 이거 어떻게 했을데 플립 플립 와 이런것도 있고 와 이건 근데 좀 느낌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느낌있지 느낌있다 아니 그 질감이 주는 또 신선함이 있잖아 질감이 아 근데 여기는 마블인데 약간 좀 다른거고 위에 있어 위에 위에가 다야 이건 어때 뭐야 뭐야 어딨지 이거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에요 위에 있어 아니 아까 아까 있었는데 뭐 뭐 넘어가는게 뭐 엘지비티 엘지비티 느낌 어때요 요거 엘지비티 느낌으로 마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요거 어때요 아이 뭐 괜찮아 굉장히 엘지비티인데 어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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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 이걸로 할거야 세상에서 마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와 진짜 마블밖에 없는 사람 밥 먹고 마블 만든 사람 마블이 몇 글자야 와 이거 레인보우 마블이야 게다가 레인보우 마블 아 갤럿시 마블이 젤리풍이긴 하다 이거 그나마 하나 뽑으라고 나는 그래도 좀 당구님이 쓰실건데 정상적으로 고르고 싶어요 하하하하 와 이건 진짜 마블 그 자체 아닙니까 멋있다 디스 이즈 마블 하하하하 심장면 아냐 너 어떻게 하하하하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찾냐 굉장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어때 김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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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 하하하하 야 심지어 오 귀엽다 하하하하 빈티즈야 빈티즈 하하하하 난 이걸로 할게요 하하하하 네번째 어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거 어때 빈치즈 로켓 좋아 너글맨 아 이거 나도 근데 나쁘지 않아 왜 그러지 나쁘지 않아 좋아 나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너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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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해 너글맨 너글맨 이거 기종있나 봐 기종 알았어 난 마블 안할게 난 마블 안할게 마블 안해요 아 저거에 저거에 이길 수 없어 캐릭터 어떻게 맞지 몰라 너글맨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뒤로 돌기 해서 캐릭터 다시 봐 위에서 봐봐 저는 거기서 너글맨 할지 좀 아 귀엽기네 어디갔지 갤럭시 10플러스 10플러스에 마블이 없네 아 마블이 없네 아까 어디 찾았지 어떻게 찾았지 기획.. 브랜드샵? 기획전? 호날두가 있다는데 어디있어 호날두가 있어요 어디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호날두 호날두 괜찮나요? 아니 뭐 골라주면 아 이렇게 떠나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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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강도 영어로 쳐야 되나 없어 없어 아 여기서 검색하면 안되나보다 이필 이필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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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에 쳐야되네 상품명 아냐아냐 그냥 여기다 없나보다 없나보다 상품명? 없나봐요 아 여기있어 이미 검색이 됐어 없나봐 없나봐 메뉴가 없고 어 난 만족스럽다 괜찮았다 근데 그거 어떻게 다시 어떻게 찾아 아 이따 찾으려 띄워놨어 여기다 하나 해놨어 아 나는 빈티지 캡틴 아메리카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어디 이거요? 어 요찍에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니 그 위에 그 왼쪽 위에 저 침착맥같이 있는게 빈티지 토르 아 요것도 좀 느낌있고 캡틴 마블도 있어요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어때요? 캡틴 마블도 좋아 캡마 어 여기가 되게 매력적이네 여기가 잘 만든네 어 잘 만드네 여기 이거 잘해 어 맞네 아 굉장히 재밌네 너글맨 너글맨 월크마 저는 일단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될거 같아요 왜냐면 안 맞는게 있을수도 있으니까 갤럭시 10으로 가고 아니 난 진짜 좋아 응 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7번? 7번 근데 7번으로 가면 좀 안 맞는게 있을수도 있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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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 테디베어네 느낌이 어 이거 진짜 귀엽는데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하트베어 어때요? 으음 너무 우중이스러워 근데 이거 근데 우중이가 하면 좀 귀여울거 같은데 어 우중이 잘 어울려 스위드 우중 아 근데 이거 그립톡이네 또 아 아쉽네 톡 사이즈 아 너무 좋았는데 그립톡이었네 음 뒤로 갈수록 이제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것도 그립톡 아 누가 봐도 이거 썸썸 썸썸 알아요? 디즈니? 썸썸?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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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두같이 만들어버린거였어요 디즈니 캐릭터를 만두같이 만든거 아 그걸 또 디즈니 내에서 또 만든거야? 썸썸이에요 캐릭터화 시켜서? 썸썸 라인 아 귀여워 아 그럼 좀 초반으로 가야겠다 세 번째까지만 가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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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에 드는게 있었나봐 아냐아냐아냐 없어요 보는거에요 아냐 아 근데 그립톡이다 그립톡이야 아 근데 이게 좀 그 휴대폰이 좀 연식이 되가지고 새로운게 안나오는거 같애 아 뭐 그럴 수 있지 음 여기도 그립톡인거 같죠? 음 흠 아 이게 딱인데 진짜 흐흫 흐흫 오우 어머니가 좀 좋아하실거 같은 흐흫 근데 나쁘지않아 덮개만 좀 야 빨간색 야 강렬하다 우리 덮개만 좀 피하긴 했죠? 아 근데 이게 좋긴좋아서 어 좋긴좋아 이게 곧 가을오고 가을이 짧잖아요 겨울오면은 이런 따뜻한게 좀 필요해요 조금이지 느낌있지 핸드폰도 추울 수 있거든 이쁜데 이건 이뻐 아니 그 덮개는 덮개 빼자 덮개 본인이 원하는데 덮개 빼줘 덮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괜찮아 진짜 0과 07도 괜찮아 진짜로 첫번째로 가자 제일 인기 많아 이게 인기순위거든요 아 저 호랑이도 강렬는데 아 요런거 의중씨가 이거 좋아 아 고래 고래 어 우영우특수 우영우특수 거꾸로 읽어도 거울로 볼 수 있어요 거울로 볼 수 있는거야 이거 되게 좋아 거울도 되고 우영우 고래도 보고 괜찮다 괜찮다 오오 야겠다가 아 이건 고래지 우영우 고래지 돌고래? 돌고래다 고래가 아니고 돌고래도 고래야 맞아 오 이렇게 오 내 얼굴도 한번 보고 좋아요 이쁘다 이거 어때 요거 괜찮죠 이거 아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전 다 괜찮아요 이제 덮개만 없으면 다 괜찮아요 진짜 본인이 뭐 주고 싶은걸로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이거 괜찮다고 한다고 이거 전 다 괜찮아요 덮개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 옆에 의중씨한테 좀 오른쪽에 되는거 저 돌고래도 이거? 다 괜찮다니까 근데 의중씨가 이거 싫다고 하는데 이거 다 괜찮다고 덮개만 해도 된다니까 뭐 이제는 오 근데 이거 진짜 이쁜데 바로 싫어하지 않아요? 안 떨어져 안에서 돌아 안에서 어 봐봐 바꾸러 때문에 나 이거 실제로 있었어 이런거 이뻐 근데 좀 약간 거추장스러워 덩치가 커져 이게 두께가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쁜거니까 이쁨을 위해 희생을 해야돼 야 이거 우영우 맥스 우영우 감성 맥스 아 너무 좋다 우영우 안 봐도 돼 이 정도면 이제 어? 우영우 안 봐도 돼 고래 계속 보고 의중을 날 수 없는 김우중 아 그거 옛날에 요만한거에 물 들어있고 막 뾰뾰뾰뾰 해가지고 공부라는거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게 그게 그 젤리 뭐더라? 젤리 젤리버 그게 있어 이름이 그거 귀여워 음 즐거운 생활 근데 이거는 케이스라 겹게가 있어서 겹게만 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나 즐거운 생활인데 그러니까 네말이 우영우가 인기가 인기인가 봐 인기야 인기야 오 고래고래 와 이거 완전 진짜 바다생물 속 산호춘데 나 이걸 오케이 너 이거 어떤색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이쁘다 와 와 핑크지 남자는 핑크가 좋아? 아 저는 다 괜찮아요 진짜로 아 나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좋은데 엘로우 오션도 좀 고급죠 약간 부의 상징 같고 홀 들어갈까? 어 전 괜찮아요 진짜로 아니 이게 막상 보면 진짜 이뻐 아 진짜 이뻐 글리터 케이스 맞지 글리터 케이스 아 괜찮은데 진짜로 핑크 굉장히 이쁘네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괜찮은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케이스 3개가 되게 무궁무진하네요 더 맘에 드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고르잖아 이거 우리 1분 안에 고르잖아 1분 안에 너무 길어져 난 이미 골랐어 난 지금 고래도 못한다고 본인만 고르시면 돼요 이거 좋다 좋잖아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감각적이야 아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그러니까 어디가 앞인지 모르는 거야 아 근데 난 알지 어? 저 안의가 연동되는 거야? 아니지 그냥 케이스 나도 알겠는데 어디가 앞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야 헷갈리게 어디가 앞인지 나도 알겠는데 이게 뒤야 뒤인데 앞갔잖아 아 어쩔티비지 어쩔티비 케이스 이거 어때 헷갈려 좋아 좋아 순간 나도 낚여 자다가 일어나서 끌려고 그랬는데 안꺼져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30초 나갔어요 30초 나갔어요 저 카카오 프렌즈로 할게요 이게 귀여워 아 너무 무난하잖아 난 카카오 프렌즈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아니 나쁘지 않아 아 너무 이쁘잖아 이건 나 이거 아임네오 아 귀엽다 눈돌박돌박한 거 봐 나 아임네오 근데 네오가 진짜 귀여워 얘가 진짜 귀엽네 근데 이거 막상하면 이쁠걸? 아 괜찮아요 좋아요 무지로 할까? 뭐 무지 네 다 좋습니다 오피치도 귀여워 뭐 알려주면 그걸로 할게요 좀 선호하는 거였어요 무난한 건 라이언이 무난하죠 사실 라이언? 요거? 후드라이언이나 그냥 라이언이 너무네 너무네 할 거면 네오가 좀 라이언 블랙 굳이 따지면 네오 진짜 귀여운데 네오 괜찮아요 아니 본인이 뭐 네오 괜찮아 네오 검은 고양이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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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나의 친구는 네오로 갈게 오케이 무지로 갈게 무지 그럼 무지 대 캡틴 마블 마블 아메리카 자 무지랑 어떻게 진행하면 돼요 무지랑 너글메 너글메 투표하시면 돼요 왜 웃어요 마블 마블 너무 좋아 이런거 나와요 원래? 빈티지 로켓? 원래 원래 저런게 나와요? 캐릭터에요? 나는 마블이 이게 로켓은 조금 그거고 만약에 이거 있었으면 좀 싫었을 것 같아 앤티맨 와스프 와스프 있었으면 근데 로켓은 난 이거 마블 시리즈 잘 모르는데도 너무 강렬한데 괜찮아요 약간 바주카포 쏠 것 같은데 로켓 내가 봤을 때 투표 안해도 돼 너글메 몰표야 내가 봤을 때는 맞대 맞대 바주카포 쏜대 이거 성격이 되게 괄괄한 엔지니어 잘하는 애야 진짜? 잘 치는 애야 약간 무기마스터 이런거 같은데 웹폰마스터 이런 느낌인데 투표 새로운 투표 질문 아니 근데 두 분이 진짜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그러다가 맞대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뒤로 갈수록 진지하게 진짜로 말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실제로 골라주신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진짜로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하고 다니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전 장난을 생각 안 해요 이런 거 재밌잖아 재밌어 빌티지 이름이 원래 로켓이야 얘가 이름이 로켓이야 마블 너굴맨 재밌는데 난 진짜 너굴맨 이거 웃기잖아 그냥 이거는 한 3분? 2분? 2분? 1분 1분 1분이 금방 해 너무 짧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추가투표도 허용하겠습니다 투표당 비트 아 비트 말고 그럼 채널 포인트에서 그러면 포인트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100포인트 아 진짜? 근데 그러면은 너무 포인트 많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야? 사실 어차피 안 하면 되잖아 그럼 투표를 주어 투표 안 하면 되잖아 한번 회수해 아 안으로 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 자 투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실시간으로 보이네 와 첫 번째가 뭐냐 무지 무지 아주 귀여워요 굉장히 무지에요 이게 또 제가 일부러 네오는 이제 약간 빨간색이라서 무난한 아 진짜로 남색으로 했거든요 진짜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무지 귀여워요 무지 귀여워요 무지 무지가 설정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단무지가 토끼를 쳐다보니 아아 진짜로? 되게 귀여운 설정이 있어요 네오는? 네오는 고양이 그냥 똑단발 고양이 로켓 너굴맨 너굴맨이 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아 그게 얘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나 진짜 안 벗어보는 거예요 락쿤이니까 아 이거 너구리 빨간색이 피튀기는 거구나 와 굉장히 강조한데 요거고 요거고 요거는 이제 설정이 재밌는게 많아요 네 또 뭐더라 아 탐난다 무지랑 같이 다니는 애 있거든요 조그만 악어 콘 무지엔 콘인데 이거 넌 누군지 알아 네 악어 어 맞아 그 로켓맨 노트 9K일수도 있어요? 나도 로켓맨? 쓰고싶어요? 아 본인도? 너무 귀여운데 난 진짜 오케이 좋아요 라이언은 갈기가 없는 숫사자에요 아 갈기가 없으면 암사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기가 빠진거죠 아 그런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 어떤 설정상 뭐 그런거 여러가지 어피치는 복숭아? 어피치는 복숭아 복숭아 맛있겠다이 프로도는 개인데 뭐 또 개도 따로 있고 또 그 뭐지 또 재밌는거 많은데 막 뭐더라 또 뭐있죠? 몰라 제이지 제이지도 있고 맞아 제이지 오리 오리 빡치는 오리 도날드 덕 라이언 라이언이 엄청 잘 팔렸지 아무튼 볼까요? 나왔어요? 결과 1분이니까 결과는 어딨어 어 꺼졌네 어 꺼졌어 맞네 결과 보기 아 84% 아 압도적이네요 8800 대 1600 84% 대 16% 마블 너굴맨 로켓케이스 감사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진짜 치배를 기울여 골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포인트도 엄청 많아요 엄청 주셨네 포인트도 사용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구매해 보고 아 이런거 포인트 써서 투표할 수 있구나 이런거 안해보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굴맨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케이스 마침 또 케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 이제 못 가지고 다녀요 제가 분명히 내 수납공간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압는거 하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끼울 수가 없어요 지갑 가지고 다닐게 지갑으로 가지고 다니고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써야되냐면은 휴대폰 바꿀 때까지 바꿀 때까지 아 오케이 얼마 안남았네 요거는 종수씨께 됐으니까 종수씨가 사면 되겠습니다 아니 니가 사는거에요 긴 사람이 사는거에요 나그리 생각하잖아요 약속 니가 사는거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줬어야 돼 열심히 찾아줬어야 돼 저는 사는김에 제거 따라 사주세요 저도 이거 저는 위에 보니깐 비싸던데 이거 어 이거 꽤 비싸 난 위에 난 위에 저걸로 해주세요 위에 볼까요? 저 캡틴마블 아니 난 저 저 저 까만색 캡틴마블 안해 워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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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걸로 해주세요 그럼 보니깐 하나 하실래요? 세트맛까요? 하나 하세요 진정현이 나 캡틴마블 좋아좋아 갈까요? 어 자 일단 정식 임증 케이스래요 어 마블 라이센스 제품입니다 라이센스 제품 라이센스 취득한 제품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넌 할만하지 왜 오해를 해요 요즘에 다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데 네 아니 또 불편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와 비싸네 그래서 비싸다는가 보다 케이스가 비싸다 그래서 비싸네 템플러스 있어요? 어? 없는거 아니야? 야 노트구도 있어 와 있네 템플러스 하나 있고 색상은 로켓 로켓 장바구니 담은 하나 있고 저는 노트구 노트구 어 노트구 노트구 그리고 나는 워머신 본인은 뭐에요? 나 이거 S22 아 최신이네 아 없어요 S22가 없어? 20까지만 있네요 아아아아 그럼 우리 거만 해줘요 아니 왜 없지? 너무 최신이라? 23,500원이야 한 번 해줘요 23,500원에 배송비 3000원이야 개 비싸 오 이거 어떻게 근데 배송지가 다른데 여기다 하고 가져가세요 나중에 급해요 아아 오케이 급해? 급하면 아니아니야 괜찮습니다 나 가져갈게요 가지러 갈게요 가지러 올게요 벨럭시 노트구 아 나 캡틴바블 어떡해 캡틴 버블 사고싶겠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저희도 올해 못쓰는 게 팀장배님이 선물해주시면 바꿔야되니까 포인트 쓰세요. 포인트. 포인트 맞네. 아니, 방금 씨. 병건 씨가 전화기 선물해 주면 우리가 얘 케이스 맞는 거나 골라주시죠. 무조건 사주세요. 다음에 한번 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풋살 갈 때 주면 될 것 같다고? 얘는 풋살 안 해요. 아, 풋살 안 해요. 종수 씨 주로 보낼 걸 그랬다. 종수 씨가 들러서 여기 들렀다가 종수 씨 주소로 보낼 걸. 바꿀까, 이거? 주소? 그럼 제가 풋살 갈 때 갖다 줘도 되니까. 안 될 텐데? 되게 어렵지 않나요? 배송지 변경 있나요? 주면 취소로 해버려, 그냥. 취소해버려? 모르겠네. 무조건 취소로 해도 돼요? 배송지 변경 요청! 어? 있다. 어, 있다. 콜로 하세요. 됐다. 종수 씨... 아니,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종수에... 치세요. 다 자러. 어디다 뭘 어떻게 쳐야 돼? 우편번호? 우편번호부터. 연락처부터. 수령인. 김종수. 잠실프린스. 잠실프린스. 김종수 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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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기 조심하세요. 손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손부분. 더 앞으로 가서 쓰던가. 손을 더 앞으로, 팔을 더 앞으로. 아, 근데 내 번호 다 아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 많죠. 근데 더 알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이왕이면. 벌써 다르네. 주소부터가 느낌이. 많잖아요, 종수는. 잠실에 또. 이걸로 쓰려고. 아, 여섯 번째 집으로. 오. 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밑에로. 밑에. 뭐 없어요? 끝난 거야? 세영 정, 뭘로 해야돼? 확인! 배송지 변경 확인. 맞나? 됐죠? 아, 오케이. 이러면 된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의중씨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혼나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좋다 보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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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또 나까지 사줄줄은 몰랐네 벌써 보세요 베푸는 그 기쁨 아시겠죠 이제 선물하는 기쁨 야 의중씨는 오늘 많이 받아가시네요 옷도 충전기도 케이스도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살림 차렸네 살림 차렸네 아 저는 벌칙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받기만 하는건 별로고 저는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의중씨에게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저는 베푸는 어떤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거의 살살 벌칙 받은거지 받기만 하는게 뭐가 좋아 베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졌어야 되는데 제 컨텐츠는 차 바꿔주기 하하하하 제대실수로 산지가 좀 아 됐어요? 다음 컨텐츠가 집 바꿔주기 그래요? 그럼 그건 다음에 하고 하하하하 컨텐츠 한 번 지겠으니까 차 바꿔주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저한테 알맞은 차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주세요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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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 차 바꿔야죠 바꿔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내놔야죠 아니지 그래 주면 어떻게 해 나도 이거 줄 수 있어 어? 줄게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이거 가져가고 줘봐요 줘봐요 아니 케이스를 가져가는거지 아 줘봐요 이것도 아니아니 카드 케이스만 이게 얼마짜리 명함인줄 알아? 케이스만 마 마 이게 얼마짜리 명함인줄 알아 왜냐면은 제가 생각한게 있거든요 케이스 차는 내놓으시고 아 차는 제가 제가 해야죠 그럼 선물이 아니지 기기변경이지 그건 바꿔주는거지 어? 기기변경이에요 좋은걸로 바꿔주는거지 선물로 그러니까 탱크 하나 제가 사도 될지 아 예 뭐 탱크 탱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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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표로 차 바꿔주기 할까요? 현실성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집 바꿔주기? 집 바꿔주기는 현실성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씀씀으로 봤을때는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분발할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당근님 컨텐츠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죠 네 너무 훈훈했죠 또 베푸는 기쁨도 알았고 네 마침 또 좋은거 알아가지고 덕분에 저도 막 아니 원래 저만 받는건데 또 아 그러니까 오늘 기쁨이 두배에요 맞아요 저는 병건 씨 기쁨이 두배야 오늘 깨달았어요 나눌 때 더 행복하다는거 그럼 미쳤다 미쳤어 자 저는 오늘 요거 요거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뭐죠 뭐하는거요? 잠깐만요 왜 여기 들어가요 메뉴 여기 카페 바로 하는거에요 컨텐츠 컨텐츠 준비 뭔데 뭔데 제 컨텐츠 제 컨텐츠 있잖아요 제 컨텐츠 뭐할건데 내 음식자랑 게시판 아 음식자랑 같이 보는 시간 같이 보는 시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갔다가 하죠 봐둬 나는 게시판 뭐 다 엎어버린다는 줄 알았네 아유 설정 들어가길래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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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날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셨던 좋은 컨텐츠가 생긴거니까 아니요 게시판을 잘 열었기 때문에 날먹이면 좀 어때 그럼요 괜찮아요 회도 날먹는데 근데 밥 밥 먹고 싶어요? 배가 좀 아니 아까 좀 소홀했으니까요 2시에 먹지 않았는데 아니 완전히 1시에 1시에 시켜서 2시에 먹지 않았는데 아니 규칙적인 식사는 중에 제가 원래 요새 2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왜그래 처음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왜 그럴 때마다 니가 그러면 얘가 눈치보잖아 아니 먹노갖고 이렇게 뭐라고 해 아 이거 채팅 니가 채팅장에서 또 먹냐고 그만 좀 먹으라고 그러잖아 저 새끼들이 아 저 새끼들이 아 미안합니다 나는 울컥했어 먹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치사하다니까 그치 맞아요 근데 2시에 먹자 아 너는 병곤아 하루이틀 아니잖아 죄송해요 처음 아니잖아 휴대폰 가져올게 휴대폰 시켜야 되니까 하 2시에 먹고 6시에 철회 3조 공격하면 안 돼 그니까 그 너도 좀 아니야 얼마 하 아 조금 이제 늘려봐 그 주기를 아니 근데 이게 요새 2시 6시 10시에 먹고 안 먹어 2시 10시 10시 너무 빠르지 않냐 2시 6시 12시 10시 2시 4시간 단위로 먹는데 규칙적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그럼 아침에 8시에 먹고 낮 12시에 먹고 저녁 6시에 먹는 게 어때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일어나서 먹고 응 그래서 2시에 먹어 2시에 먹고 한 8시에 하나 먹어 응 그거 먹지마 안돼 새끼 먹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 뭐 너 알아서 해 그래 규칙적이야 내가 방송 끝나고 배고픈데 밥을 안 먹어 아 그거 힘들어 그거 그 저녁 메뉴는 어떤 걸로 요새 두부볶음밥 이런 거 있지 약간 좀 그래도 좀 그렇지 뭐 약간 기름지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열무비빔밥 이런 거 어 좀 약간 그래도 또 밥은 꼭 먹어야 되나? 먹어야 돼 아 가끔은 뭐 두부 파스타로 대체하겠다 두부면 그니까 면 탄수화물 이런 거 그렇지 두부면은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양도 되게 조금 먹어요 뭐 먹지 나는? 검색을 해봐야겠다 뭐가 있나 나 막 많이 안 먹어 요새는 특히나 예전에 먹던 거의 절반으로 줄였어 굉장히 적게 먹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오늘 말복인가요? 모르겠어요 저 복날을 저는 따로 챙기지 않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그렇죠 내일이 이제 화요일이고 맞아요 모레가 수요일인데 그렇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거 같긴 해요 벌써 8월이고 아 그러니까 1년의 반이 지나갔고 이제 눈 깜빡하면 올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흔하나야 근데 이제 나이 세는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어 맞아 그럼 이제 서른아홉이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아 굳이 따지면 만으로 갔으니까 아직 우리 서른여덟이니까 네 이제 나이 먹는 게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올해 말에 또 월드컵도 있고 음 맞아 월드컵 봐야지 아 그러네 아 월드컵 재밌겠다 진짜 시간 빨리가 넘었고 이번에 저희가 예전에 당근이 콘텐츠로 월드컵 예상했을 때 한국이 준우승까지 결승까지 올라가는 걸로 있었거든요 결승에서 열린 결말로 월드컵 콘텐츠 있죠 네 아 원래 오늘 근데 뭐 병원이 인터뷰도 준비했고 백일장도 준비했는데 네 너무 과하더라고 왜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너무 준비가 네 좀 과하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좀 그래 헤비하다 느낌이 헤비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가볍 예 우리가 원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춥다고?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1도만 올려 그러면 아 너무 추워 1도만 올려 지금 21도인데 난 딱 좋은데 22도야 지금 아니 24도야 내가 제가 23도 정도로 하거든요 이중씨가 이걸 손으로 둘러서 이거는 저는 18도로 해요 저는 27도 저는 24도 사람이 많으니까 26도까지 27도로 할 거면 왜 해요 아니 아까 24도였는데 더워서 제가 내린 거예요 24도 평생시에 너무 좀 짜게 먹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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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4도 아니 제가 원래 몸에 열이 좀 많긴 해요 저 제가 더 많아 전 진짜 많아요 아 저 진짜 많아요 저 손 잡으면 아마 추워 진짜 뜨거울 거예요 차가운데요? 손 씻어서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냉장하네 아니요 열 없어 나 진짜 열이 많아 내가 열이 많아 내가 진짜 열이 많아 그래서 나는 한겨울에도 빤스만 입고 늘어다니거든요 오 싼데? 애초에 난 더워 요즘에는 이불도 안 덮고 자요 그래요? 네 입을 안 덮고 자요? 더워가지고 그래요? 멋있는데? 용암인가 아닌데? 용암인가 아닌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밥 시키죠 간단하게 핑거푸드 핑푸? 핑푸가 뭐야 간단하게 주워먹을 수 있는 주워먹을 수 있는 왜냐면 또 이제 컨텐츠 함세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가자 핑거 후드 뭐 고르세요 고르세요 핑거푸드? 제가 골라가냐? 네 골라자 핑거푸드는 뭐 떡볶이지 핑거푸드 떡볶이 좋자 떡볶이는 손으로 먹어야? 네? 아 이제 손으로 튀김도 있으니까 순대도 있고 괜찮아요? 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배가 몹시 고파서 뭐든 잘 먹었어요 할메로 가야 지금 할메로 갑니까? 아 느낌이 벌써 혈가떡 아 세트메뉴 있을거야 그러면 떡튀순 나온거 어때 그치나 떡튀amientos한테 맛있지 핵갖 돼지 하해양 떡튀 cane은 맛있지 핵갖 떡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떡볶이 species 핵갖 떱 할머니 가래떡볶이 어 할머니 이름이 좋아 아 여기 할머니 아 여기 아니었는데? 어 여기 아닌데? 뭐였지 원래?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원래 뭐였지? 맞아요? 맛있어요? 여기 아닌데? 아 우리할메 떡볶이인가? 아 우리할메 떡볶이예요 우할떡이야 아 떡볶이 먹을거요? 네? 족발 보쌈 맨날 아니아니아니 족발 보쌈 맨날 뭐야 아니 아까 먹었잖아요 핑거푸드 간다며 족발은 아니 보쌈은 아까 먹었잖아 아니 핑거푸드야 족발이? 아니 뭐 젓가락 푸드지? 족발도 손으로 먹으면 핑거푸드죠 그렇게 따지면 다 손으로 먹지 국밥도 손으로 먹으면 핑거푸드 족어수씨는 음식은 무거워야된다는 좀 그게 있는걸로 헤비해 헤비한거 좋아해 매우 매우 안헤비해 왜케 헤비해요 뭐 보고있어? 충식 아시안 지금 아시안으로 넘어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무슨말 하는거에요 치킨 넘어가나요? 치킨 건너뛰고 그냥 다음부터 물어보지 말고 얘한테 지워줘 그냥 자 백반 백반 아까 우리가 여기 넘어갔잖아 백반 자 치킨은 주신같이 넘어갔어요 아까 버거 햄버거 버거가 있어요 간단하게 강당하게 햄버 마을보 괜찮아요 어디 햄버거 오늘 추워 춥다고? 나는 밑돌이 밑돌이 이거 하나도 안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춥지? 여러분 그 혹시 아 마미쿡 치즈버거 맘스터치 고덕점 수제버거 전문 브리 점점점 올바른 버거 앤컷밥 버거타입 미사리버거 프랭크버거 빌리언스박스 어 빌리언스박스 여기 들어봤는데 이거 맛있는데 맥도루 할 수 없나요? 롯데리아나? 응? 맥도루 할 수 없나요? 롯데리아나? 안보여요 일단 아 그래요? 찾아볼까요? 아닙니다 아 프랭크버거 맛있대 요즘 프랭크? 오오 프랭크버거 프랭크 아 잠시만 버거야 다? 어 버거버거 버거는 좀 버겁게 먹어줘야돼요 아하 아 프랭크버거 어 나 처음들어봐 프랭크버거 무조건 맛있어? 프랭크버거 어 이렇게 단합되기 쉽지 않거든? 어 프랭크버거 맛있대 프랭크버거 어 황근씨 네 프랭크버거 맛있다는데요? 프랭크버거 맛있죠? 아 먹어봤어요? 네 아 춥나봐 프랭크버거요? 저 매니아인데요 아 매니아에요? 네 어머 그정도에요? 저 아재로스 아재로스 입었어요 아니 올라이어스 괜찮네 어 시키지 알아서 프랭크버거에요 전 잘 몰라서 프랭크버거? 응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네 아재로스 아니 올라이어스 음 여기 프랭크버거 왜요? 수염보고 오셨어요 알았어요 빨리 보세요 수염보는거 돈 안되니까 알았어요 제가 뭐 뭐 시킨다고요? 3900원 프랭크버거 하나요? 세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프랭크버거가 뭐가 맛있는지 몰라요 보죠 치즈버거도 있고 프렌치후라이 치즈버거? 오케이 세개? 아 프랭크버거가 쉬림프 버거 치즈 아 뭐야 골라요? 아니 근데 뭐 안 사준다는거 아니에요 아 저만 골라요 저만? 둘은 안먹어요? 아 이거 먼저 고르세요 아 제가 먼저? 네 저는 올랠까 음 버거 프랭크버거? 3500원? 뭐가 맛있어요? 버거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아 작아요 두개 먹으래요 아 두개요? 아 두개는 좀 과해 굳이 작다면 근데 또 일단 뭐야 공짜 대화를 누구랑 대화하는거야 뭐가 맛있어? 내가 몰라 짜증나요 왜 짜증나요? 제가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 왜 왜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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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어요? 짜증에? 본인이? 왜 왜요 왜 아니 뭐라고 빨리 골라요 니가 니가 자주 하는 짓이에요 거울치료 맨날 너 이래 아니 근데 나 의식하고 한거 아니잖아요 아니아니 아니요 나 의식하고 한거 본인이 하던대로 한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요 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 두 분도 안거려 같이 보고 하하 아 왜 어쩌고 그러면 되잖아 저는 그러면 저는 나 어쩌고 아무거나 시킬거라서 저 빨리 시킬 수 있어요 저는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채팅창에 똥 비셨다고 베이컨 치즈버거 이거? 하하하하 눌러요? 하하하하 닮기? 세트 안 시켜도 돼요? 세트 아니고 그냥 세트 아니고 그럼 음료수가 오나요? 음료수 근데 여기 있어요 있으면 저 단품으로 있으며 그냥 단품으로 담아요? 나 담아요? 자 본인은 나도 그냥 여기 제일 무난한게 뭐죠? 프랭크버거겠지? 하하하하 3900원? 삐질랑 삐질랑 말라면 안돼 안 삐져요 아니 햄버거로 내가 왜 삐져야 되는데 하하하하 나는 사추 프랭크버거 기본 어? 기본? 3900원짜리? 3900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얘가 시그레처 같은데? 삼구 사실 삼구는 많이 안 남는 메뉴일거에요 맞아 맞아 조수씨는 이 삼구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삼구 삼구를 하하 아니 삼구를 하나 일단 양이 적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뭐 저는 뭐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삼구 삼구 하나 더 삼구 하나 하고 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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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 우 조수 남구 레귤러가 기본 라지가 더 큰거 어느정도 크기인지 모르겠나? 요정도야 요정도지 뭐 아까 왔는데 좀 작대 근데 라지를 천원 주고 라지를 먹기에는 좀 약간 그러면 레귤러 먹어요 근데 레귤러를 먹기엔 조금 약간 라지 먹어요 아 레귤러랑 라지 사이 없나? 없어요 보이잖아요 없는게 보이잖아요 그럼 레귤러를 두개 시키면 되지 않아요? 없다고 돼있잖아요 전화를 해서 좀 되나? 500원만 딱 500원어치만 잡을래요? 응? 잡을래요 한번 왜 잡아요? 더블치즈 먹을까? 그래요 그냥 치즈냐 더블치즈냐 더 문제야 더블치즈는 패티가 두개라가지고 좀 과할 것 같은데 치즈는 약간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 더블치즈를 먹고 과하면 치즈를 한장 빼 이미 2불 됐는데 어떻게 빼 니가 알아서 먹던거야 인기니까 치즈버거를 그냥 하나 하고 음 종수씨는 두개죠 지금 아니요 저 하나 시켰는데 베이컨 하나 더 눌렀어 아 그래요? 제일 작은거 내가 시킨거를 사츠를 하나 더 시켰어요 하나 더 올렸어요 나는 하나만 먹고 고마워요 그러면은 그치 프랭크 버거가 두개고 치즈버거가 한개고 베이컨 치즈버거가 한개에요 맞아요 근데 종수씨가 베이컨 치즈버거 시켰죠 맞아요 지금 세개잖아 니꺼까지 네개? 응 내꺼까지 그럼 끝이야 끝이야 뜬? 그럼 네개잖아 하나 더 시킬거야? 하나 더 먹어? 근데 이제 철면술님이 앞짐지고 있으면 진짜 빡친거라고? 이렇게? 아닌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살찐 사람들이 배가릴 때 아니 배가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살쪄보니까 좀 알겠는데 영태형도 이거 자주해 이게 특징도 있어 팔이 가만히 있기에는 여기가 버티는데 허리가 아픈거야 허리가 아픈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냐면 허리에 맡은 힘을 보조해주려고 분산시켜주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걸로 고정을 시켜주는거야 허리 혼자 버티기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도 없었네 그런데 여기가 또 마침 배에 여기 딱 걸어 굉장히 편한데 이제 딱 걸면 편해요 되게 편해 걸면 편해 아직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냐면은 밖에도 시켜야 돼요 밖에도 사람 있잖아요 빨리 물어보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그거 바꿨어요 한번 더블치즈버거를 바꿨어요 더블치즈버거를 바꿨어요 왜? 어? 안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했어 더블치즈버거 더블치즈는 얼마나 맛있을까 우정씨는 프랭크버거 저는 그냥 기본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 켄터키 후랑크 맞았어 그래 오늘 맞았어 맞았어요 삐졌어 맞았어 어 삐졌어 지금 단단히 삐졌어 지도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엄청 삐졌어 한번 맛기 걸고 어 밀크쉐이크가 맛있대요 전 괜찮아요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하나 넣을까요? 밀쉐?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밀쉐? 어 저는 뭐 있으면 좋아 아 맛있다니까 아 맛있다니까 밀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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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쉐 아 저는 밀쉐을 원래 안 먹는데 맛있다니까 한번 맛이나 볼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유 괜찮죠 그렇지 뭐 신선한 우유와 부드러운 바닐라의 조합으로 직접 만든 100% 미국식 수제 밀크쉐이크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죠 굉장히요 그냥 시켜요 하나만? 저는 안 먹어요 뭐 드실 분은? 나도 먹을 건데 오케이 두 개 아유 감시해요 왜 시키나 안 시키나 왜 감시해요 아니 누르나 안 누르나 그러니까 왜 감시하는 거예요 왜 안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시킬 것 같아요 어 배민 피해를 할까? 이것만 해도 5만원이야 어우 베푸시네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무는 장난이 아니야 주무는 장난이 아니여 진실인 거야 밖에 비와? 안 올 거야 밖에 안 와 아까 올 때 살짝 비 오는 것 같긴 한데 흐리다만 했거든 아나 아나 바람이 좀 불어 열심히 해서 비가 조금씩 오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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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네 빗방울이 밖에 이렇게 바람이 세지? 불하는데? 원래 바람은 좀 강풍이라고 했어 이게 날이 되게 덥다가 근데 태풍이 이제 다 왔나? 태풍 와서 한참 비 엄청 많이 왔잖아 방동구 비 오다 말다 해 북쪽이 좀 많이 오나보네 어 아마 인천은 올 거야 인천은 웬만해선 많이 오더라고 여기가 근데 비가 좀 오면 우리 동네도 올 거야 비슷한 동네니까 비슷하진 않아요 지금 멀어요 가깝지 않아요? 거리가 꽤 되죠 거리가 좀 있죠 한참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잠실이 좀 좋은 느낌이 있다는 게 그 베텐 갈 때 네 한참 갔다고 생각했는데 잠실이야 그러면 그 생각 무슨 생각이 드냐 어? 종수였다면 지금 출발해도 되겠네 오오 그런 느낌 베텐 거기가 라디오 어디죠? 목동 아 목동 양천구 목동이면 좀 가야 혼창 가야되잖아 꽤 가야되지 그러니까 5호선으로 치면 끝이죠 거의 끝이죠 그리고 나는 또 이제 5호선 이쪽으로 치고 맞아 맞아 여행을 떠나는 거지 아 그럼 지하철 타고 주로 옛날엔 지하철을 좀 잠깐 이용했다가 목동쪽도 되게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죠 복잡하지 거기는 이제 도로 체계가 한쪽으로만 돼가지고 한 번 지나갔다 맞아 맞아 유턴이 없어요 크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아 맞아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거기 도 도 그 차량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소화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일방향으로 다 바꿨어 일방통향으로 다 일방향 맞아 거기서 빡빡빡 이렇게 신호 바뀌어 놓으면 못 가 차들 한동안 좀 괜찮았거든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때문인데 뭐 때문에 한 번 막혔는데 아니 그 뚫렸는데 근데 요즘에 다시 또 막히기 시작했어요 음 목동에 있던 방송국들이 다 저기 상암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있던 게 맞죠 아 여의도구나 여의도에 있는 KBS랑 MBC가 있었는데 MBC가 맞죠 근데 목동에도 뭐 KBS 뭐 있었지? 옛날에 개콘인가 뭐 보러 갔었는데 목동에 목동에는 SBS가 있어요 아 SBS가 있구나 여의도에는 KBS가 있고 음 그리고 어 상암에는 다 있고 SBS MBC KBS 빼고 다 있지 아 그리고 일산에 MBC EBS가 있고 뭐 다 하시네요 막 다 하시니까 아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있어요 음 옥션이 그 그 방송국에서 침착민님 추리증도 만들어줬어요? 아니 그런 거는 원래 그 직원 아니면은 갈 때마다 만들어야 돼요 아 갈 때마다? 네 음 근데 이제 일산에 SBS 아트센터도 있대 음 아 근데 뭐 따로 만들어야지 나 침착민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나 침착민입니다 하면 딱 비켜주냐고요? 왜냐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얼굴 잊으니까 경배아이씨들이 나 SBS는 제가 한 4년 다녔잖아요 네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딱 도착하면은 거기가 아직 그 번호판 인식으로 열어주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 그 가드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한 막 10년 2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음 그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열어주는 건데 어 원래는 딱 도착하면은 어디 오셨죠? 어디 왔습니다 뭐 베텐 왔습니다 베텐 게스트입니다 아 어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열어주고 뭐 적는데 이제는 딱 하면 쯉 올라갑니다 어 이제는 2주일에 한 번씩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밥 먹고 딱 목동에서 돌아오면은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드 선생님들이 딱 눈으로 봐가지고 처음 본다 싶으면 막아요 어 죄송하지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가면은 어 안 보셔요 아 이제는 뭐 가족이구만? 그러다가 이제 항상 가드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 아니 그 계속 계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신 분이 딱 막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제가 아까 오래되신 분이 보내드려 아하하 진짜 보내려 보내드려 보내드리라고 해? 어? 확실히 보내드려? 약간 말은 안 들리죠 아하 괜찮아 저분은 내가 알아 내가 아는 분이야 딱 들어 그리고 그 뭐지?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다 한 것 같은데 김일상 좀 어렵나요? 지금 약간 그 엠바고 엠바고 좀 더 그 자세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그 감시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오오 보안상 보안위지 그리고 또 허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오 민폐잖아 그럼 또 가가지고 누가 또 해킹해서 내기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할 수 있어 그치 SBS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 보안시스템이 있는데 그쵸 그쵸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들여보내서 1층 2층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출입증을 끄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가끔씩 침투하는 어셋인들이 있어요 어? 침투부 는자 침투부 는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연예인들이 보려고 아아 잠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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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있어 있어 거기에 이제 뉴스 층도 있고 먼 층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려고 잠입하는 닌자들이 있는데 닌자를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닌자들은 딱 약간 티가 나나봐 티가 나나봐 방송국 같지 않지 어 좀 약간 나이대 좀 약간 어릴 것이고 어르신 그 닌자들이 또 이걸 보고 참고해서 또 비켜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아 가능하지 아 가능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근데 시작하기에는 또 밥이 또 애매하게 온 거 아 밥을 먹고 밥이 또 애매하게 온 거 어떡하죠 밥을 먹고 나면 또 애매한데 7시 8시 9시에 컨텐츠가 몇 시간 정도 예상하시죠 보딩 컨텐츠 한 20분? 하하하 충분하고 하다가 다 하고 보딩이인데요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먹고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갈까요? 원래는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아 20분? 원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차도 좀 마시시고 아니 괜찮아요 어 난 2시간 걸릴 줄 알았어 저는 이제 먹을 거는 배부르네 아 저는 이제 그 그 여기만 하면 배불러 아 침착면 요새 스노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스노크 스노크 좀 해요? 예? 스노크 좀 쳐요? 아 저 굉장히 못해요 스노크가 뭐예요? 그 숫자 맞추는 마방진 같은 거 있어요 아 그 퍼즈 같은 거? 1 2 3 4 5 6 아 그런 거 가로, 세로, 네모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지 뭐 비슷해 비슷해 그거는 다른 거에요 좀 그러니까 다른데 그런 종류 그런 류? 저 잘하기나 저 굉장히 좋은 거 되게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스노크도 훈수가 있어요 아 할 줄을 모른다고 나 뭐 방법이 있나봐 근데 나 할 줄을 모르긴 하는데 그들만의 그 노하우가 있나봐 니가 그전에 하던 게 그 뭐였죠? 너노그램 그거 너 되게 고수죠? 아니요 그것도 잘 못해요 엄청 잘하던데 이만한 거 하던데? 엄청 큰 거? 그 스킬이 좀 부족하죠 스킬도 있어요 하다보면 근데 일반인에 비해서 되게 잘하는 편이죠? 아니 딱 일반인이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 진짜? 저는 노노그램은 할 줄 알아요 엄청 잘하는 거 아닌가? 노노그램 할 줄 알아요? 노노그램 좀 칩니다 그럼 스노크는 요령이 있다고 하네요 음 노노.. 어 노노그램은 칼라가 재밌더라고 음 칼라도 있어요? 칼라가 있어 음 잘하는 사람 이게 이게 결국은 연산이라서 연산 잘하면 잘해보여 아 왜 그만이야? 니가 그럼 또 꽂혀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하래 아 그만 그거는 정수야 눈치 좀 근데 이렇게 아 하지마 하면서 짜증내는 걸 즐기는 거야 지금 아 우리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그냥 즐기는 거야 하나의 그 클리셰같이 아 클리셰같이 정해진 어떤 액션 리액션 이런 거 그치 어 정해진 어떤 수승같은 그죠? 막상 뭐 사실 별 상관 없는데 훈수가 어마어마한게 어떤 게임을 해도 제가 어제 새벽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좀 신나게 했어요 스크 갑보기님도 오시고 왜냐매님도 오시고 특수분들 와가지고 스타를 했거든요 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기들 그 새벽에 새벽한 듯이 다 몰려와 스타를 보기 되게 편해 나도 보면서 그냥 너나 갑보기나 그냥 스타는 거 보면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냥 보기도 편하고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흔수 많고 막상 근데 할 줄 한 사람은 많이 없고 그럼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계속 이제 끌고 가나요? 어 저 요새 스타에서 좀 진심입니다 왜 갑자기 스타에 꽂힌거야? 아니 옛날부터 재밌게 했는데 그냥 사실 편하게 대회 때만 하다가 요새 갑자기 그 재밌어져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그럼 좀 요즘에는 좀 그 전장은 좀 안 하세요? 전장 요새 좀 좀 덜하고 요새 투기장 좀 하고 아 투기장도 요새 굉장히 잘해요 사실 투기장은 좀 못해져가지고 좀 도피성 스타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잘하는 게임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삐진거 또 삐진 하루에 10번씩 삐진거 아니 삐진게 아니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민망하게 아니 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치면 우리가 깨이는 시간이 16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번을 삐진다는 거는 거의 시간당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한 번씩 삐지는 거 잘 삐지는게 아니고 아니 잘해도 못한다고 그러고 못해도 잘한다고 그러면 나는 뭘 언제 잘하면까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런지 않으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잘하는 거 하면 좋은 거지 아 됐어 그건 밸런스 맞네 잘하는데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밸런스 맞네 아니 못하는데 못한다고 하고 잘하면 못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건 괜찮죠 아 됐다고 아니 뭐 될 거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길래 대구 말고 말 시키지마 나한테 빨리 뭐 짜장면이라 시키는 거 근데 좀 약간 뭐 진짜 다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뭐 화날 일 없으니까 다 못하면 그래서 그 아니 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오늘 아까도 못한다고 빈말이었어요? 네 다 한다고 생각하고 빚은 거였구나 빚은 거였구나 아 빚은 거 아니고 아무튼 뭐 물을 좀 드릴게요 내가 보기엔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보다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 약간 벽을 느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잘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가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잘할 수는 없어 사람이 로보트가 아닌 이상 내가 100의 실력을 가졌지만 항상 100일 수는 없잖아 이거 뭐야 어쩔 때는 110이고 어쩔 때는 80이고 맞아 맞아 근데 그 80일 때 화나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왜 넌 80인데 100이라고 하냐 이런 거지 음 맞아 맞아 비슷해 비슷해 맛있다고 차는 루이보스 보리차예요 응 괜찮다 루이보스랑 보리차가 합시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롤 할 때 보면은 제라스 서포트이나 이런 거 하면은 딱 뭐라고요 왜 그걸 하냐 어? 좆다 못다 소위 말해서 좆다 못하는데 왜 하냐 어? 뭐 맞출지도 못하는데 왜 하냐 근데 또 탱폿을 해 그럼 딜폿 해야지 그걸 왜 하냐 사실 그 그 아들과 아버지가 그 낙이 팔러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쯤 되면 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달라 시선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 탱폿이 낫다 그래도 그 중에 딜폿이 낫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해서 음 근데 또 잘하면은 잘했다는 얘기는 이제 캬 캬로크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아 좀 더 칭찬을 원하는데 디테일한 이런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서 잘했다 이건 안 하거든 캬크 캬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까는 걸 멈추면 돼 아 맞아 그쵸? 왜냐면 칭찬은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근데 까는 거는 이게 나오는 걸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아 그런 방 아닙니다 무슨 방인데 여기 비난하며 즐기는 방 아닙니다 음 맞아 그런 방 아닙니다 어 나도 그거 좀 써주세요 여기 그런 방 아닙니다 여기 방에 컨셉이 있고 테마가 있는데 여긴 그런 방 아닙니다 나도 그런 방 아니야 무슨 방인데 여기 까는 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쭈쭈하는 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그게 좀 스트리머가 잘할 때보다 못할 때도 즐거워해 아 그런 거 있어요 막 지잖아 그럼 리플 보자 맨날 신나가지고 리플 보자 의정씨도 그래요 사실 의정씨도 그래요 왜냐면 아까 투기장 잘하면 나간다고 맞아 맞아 못하면 좀 지켜보고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즐겁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네요 어 난 근데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그것 또한 이분들이 또 즐기는 방송 방식이니까 칭찬은 왜 항상 못하냐는 얘기가 있어요 침착맨이 잘해요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지 항상 못할 수도 없고 근데 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침착맨이 이제 딜포트하면은 왜 딜포트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탱서포트하면 왜 탱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딜서포트하는 사람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탱서포트를 하면 좋아하겠죠 가만히 있고 원래 하려던 말은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딜서포트인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모두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채팅의 어떤 그 지분을 차지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은 또 그것만 보니까 또 나쁜 거죠 기분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키오나는 제가 전에 냉라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냉라면이요? 찰랑라면이죠 약간 이쪽으로 가야겠다 우리 아 그래요? 괜찮은데 에잇 에잇 아무튼 끝났나? 요거는 여기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바리 바리게이트 그 냉라면이 맞.. 그런 방 아니에요? 예? 그런 방 아니에요? 그렇게 쳐다보고 그런 방 아니에요? 제가 전에 별명 지어드린 거였죠 뭐요? 인간좌약 인간좌약 힘이 쭉 빠진다고 아니 그니까 아니 지금 빼놔야 돼 의주씨가 네 내 안에 멘트를 쑥 집어넣으면 저도 모르게 멘트가 생각이 안 나고 힘이 쭉 빠져요 지금 힘 빼놔야 돼 이따 돈 벌어와야지 이따 휴대폰 돈 벌어와야지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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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빠지는데 아무튼 그 순간 멈칫해서 처음부터 쳐다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러면서 끓이면 자 아무튼 제가 저번에 냉라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냉라면 뭔지 알아요? 차가운 라면 라면을 끓인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시켜 먹는 건가요? 맞아요 라면을 끓이고 국물을 어떻게 해? 처음에 스프를 안 넣은 거죠 스프를 안 넣은 채로 끓인 다음에 물을 버려요 물을 버리고 냉수를 넣어요 냉수를 넣고 스프를 넣어서 푼 다음에 풀려요? 네? 풀려요 풀려요 그래서 얼음을 넣고 먹는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비빔면처럼 물을 끓인 거를 버리고 스프에다 해서 먹는 거죠 맛은 어때요? 맛은 솔직하게 스프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구나 괜찮아 나쁘지 않구나 쫄깃쫄깃해 탱탱해가지고 면이 선입견만 없다면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나요? 자기만에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레시피 여름철 음식이 한번 면을 한번 빨아가지고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비빔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라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생각한 걸 한번 봐라 그래서 딱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니까 일단 내가 만든 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차가운 물에 스프를 풀었으니까 풀려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잖아 잘 안 풀릴 거야 풀리긴 풀려요 뭐 아래 가라앉지도 않아 풀려 근데 얘가 알갱이들? 어 뭔가 제대로 녹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알알이 씹히는구나 아니야 알알이 씹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뭔가 떠돌아다니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거야 커피 먹으면 커피 입자 먹다보면 끝에 남는 그런 느낌? 커피가루?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알았다 어 미숫가루가 물에 덜 풀린 느낌 그것보단 어 그것보단 덜 풀렸어 대충 있어 안 해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끝에 가루가 막 남거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어 그렇지 국물을 마시면은 입 주변이 약간 남지 뭐가? 얼얼해 스프 스프의 공격으로 여기가 얼얼해 근데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없진 않아 근데 이제 냉라면이 들어보니까 원래 있었고 어떻게 하냐면은 면을 끓이고 이제 물을 뜨거운 물을 조금 남겨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다 풀어서 차가운 물을 넣어서 해야 된다 아 이해했어 그리고 식초를 좀 넣어야 된다 왜? 몰라 차갑게 해서 먹기 때문에 식초를 좀 해줘요 아! 식초로 넣으면 탱글해져 면이 원래 그래서 찬물에 씻을 때 그 찬물에 식초를 뿌리지 않나? 식초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아 왔네 나와보셨어요 식초? 그래서 냉면 씻을 때 거기다 식초를 넣고 씻지 않아? 냉면에는 식초를 뿌려서 먹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겨자식초 뜨거운 물 면 한 번 탱글할 때 식초물에요 몰라 나는 그냥 찬물로 씻었던 거 같아 그랬던 거 같아 왔어요 프랭크 프랭크라이 프랭크 그리고 참기름을 한 바퀴 돌려야 된다 아 참기름 맞아 참기름이 있어요 왜냐면 팝류를 버렸잖아 스크린, 끓인 팝류를 버렸어 아 기름 기름! 기름이 없잖아 면들이 달라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이를 좀 더 썰어서 넣으면 좋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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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비빔면에도 원래 오이 있어 너무 맛있어 비빔면 오이 그래서 오늘 그거 먹어요? 아니요 아니 안 먹어요 얘기해주는 거 같아 스토리 스토리 마이 스토리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요 걸어 걸어? 오 햄버거 냄새가 하고 아 정말 요거 살짝 땡기세요 요것도 살짝 땡기세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요렇게 더 리얼로 마이크가 미국의 철수 같은 느낌인가요? 이름이? 되게 흔해서 제이슨 마이크 네 맞아요 존 아 저는 안 시켰어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어 맛이 나고 있어 저는 사이다 먹겠습니다 아 소다 어 차가운 걸로 먹겠습니다 소다 차가운 사이다 차사 차사 함흥차다 아 이게 진짜 작구나 딱 좋다 아 이렇게 나왔네 이래서 두개 시키라 그랬구나 요게 작은거구나 굉장히 조그맣네요 부족하면은 가져가 있으니까 아니 저 안부족해요 오 정통식 미국 프레미엄 치즈버거 프랭크 버거 아 이게 이게 이것일거 같아요 두개 시킨 아 이건 뭐지 그럼? 이게 더블 버거인가? 이거 더블 치즈버거 이거 거예요 아 이게 프랭크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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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베이컨 치즈버거 아 이게 내 프랭크 프랭크야 베이컨 치즈버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기 두개가 있었는데? 아 베이컨 치즈버거 아 이게 두개에요 두개 프랭크 내가 2인분 먹을 줄 알고 같이 남아졌나? 이거 프랭크 프랭크야 내게 프랭크가 맞지 오 내리고 내리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맛이 괜찮았다 가격을 얼마에 팔거냐 아 팔거에요 그걸? 판다면 내가 뭐 그 뭐지? 분식집을 해서 한다면 얼마에 팔거냐 그래서 제가 라면이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에요? 천원 요즘 4천원 정도 합니다 아 그 분식에서 아 분식으로 파는게 파는게 3천에서 4천원 정도 그냥 3천에서 3천5백원 일반으로 3천5백원에서 4천원 정도? 그쵸 4천원까지 하나? 근데 이제 제가 계란 넣나? 제가 여기에다가 오이도 띄우고 계란 들어가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반절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한번 공장에 거쳐지잖아요 돌아름도 넣어야 되고 응응 그래서 나는 5천원 받아야된다 음 5천원 받아야된다 네 그랬더니 6회? 말이 많았어 응 말이 많아 응 그래서 아 그러면은 6천5백원이라고 했지 않는데? 아 6천5백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게이츠코스라고 제가 거기다가 제가 거기다가 해파리 냉채도 깔고 흐흫 뭐 여러가지 그 뭐 뭐 여러가지 깔고 뭐 모기버섯 뭐 버섯 뭐 어? 새송이도 놓고 해가지고 일런머스크 세트 뭐 이렇게 로켓처럼 만들어가지고 한 9천원 만원까지 받아야된다 왜냐면 가계세도 있고 이러니까 오오 운영을 해야되니까 왜냐면 제 인건비도 빼야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요리 얼마에 팔면은 팔릴 거 아냐 올려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 아 맞아 역지사지 자기가 팔아봐야 적절한 가격이 나와 응 6천5백원은 너무 비싸네 근데 냉라면이라는게 공정이 한번 가고 돌여름 그리고 또 어떤 식수 식수 같은 것도 이제 무한 제공이고 단무지다 이런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비빔면 공정하고 크게 다를게 없거든요 근데 비빔면을 한 번 더 거친다고 6천5백원을 팔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게 있어 뜨거운 면보다 차갑거나 국물 없는 면이 좀 더 비싸대 만약에 근데 비빔면이 6천5백원 하진 않아 근데 봐봐요 비빔면은 그냥 하잖아요 뭘 그냥 해 물을 버리고 그냥 차갑게 만들 뿐이잖아 응 근데 여기는 물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 뭘 식수가 사용이 돼 차가운 물을 채워 넣어야 하잖아 음 그쵸 식수가 사용되는데 얼마 넣는다고 식수 비싸죠 6백원 날로 그럼 냉면은 뭐 냉면은 맨날 저분 냉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냉면 비싸잖아 냉면 7천원 8천원 하잖아 그럼 냉면하고 값이 비싼데요 근데 이게 냉라면인데 응 라면이 가져다주는 기본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응 그렇잖아 냉면은 8천원 이상 그러니까 근데 냉라면이잖아 응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 가게세 내고 운영도 해야되고 그럼 그냥 라면을 한 6천원 받아요 아니 그러면 가게를 얻다 낼 거야 왜 굳이 냉라면을 만들어서 소울해? 왜냐면 냉라면을 내가 만든 거니까 어디서 가게를 얻다 가게세가 아 식메뉴 어떤 프리미엄? 그쵸 그니까 내가 냉라면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굳이 간 판다면 냉라면을 먼저 공개를 한 거고 이걸 판다면이 됐기 때문에 응 내가 뭐 더 이윤을 남겨서 뭐 라면을 뭐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음 냉라면을 판다면 얼마일까 응 한 6천 5백원 받아야 된다 난 6천 5백원 아닌 거 같고 그럼 6천원이면 먹어요? 아니요 5천 5백원이면 먹어요? 아니요 아 그럼 나 안 팔아 그냥 라면 4천원이라고 했죠 응 그럼 안 팔아 그러면은 아니 그 돌 얼음 돌 얼음도 있고 그 생수로 넣어야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수돗물로 넣을 수 없어 차가운 물을 5천원 정도면 4천 5백원에서 5천원 나도 안 사는데 나도 안 사지 왜냐면은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 먹어보고 그냥 맛있으면 또 하지만 또 냉라면을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파는 데 이유가 있겠죠? 희솔상에 있어 희솔상에 또 참스란 맛이야 안 파는 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자기만의 특제 소스를 추가해서 맛이 기가 막히잖아 어? 달라져야 돼 야 마늘을 줘도 먹을 수 있어 네가 단순히 거기에 베란 넣는다 차갑게만 한다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그럼 이거 어때? 해파리 냄새 뭐 그러든가 아 맛을 넣으라고 해파리 냄새 좀 아니야 해파리 냄새 좀 아니야 해파리 냄새 호불호가 있어 아 근데 그거 빌게인치 코스인데 해파리 냄새는 재료 말고 맛을 넣으라고 맛을 해파리 냄새는 호불호가 있어요 라면처럼 대중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튀김껍질 튀김껍질 나는 찜장맥냄 가격이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좀 더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 게 평양냉면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평양냉면은 걸레빵물에 면달과 먹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14,000원 막 이렇게 받거든요 그니까 냉라면도 맛만 있으면 돈을 더 낼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름을 붙여 평양냉라면이라고 어? 습르막에 스프도 10분 1만 넣어 근데 평양냉면은 갑자기 냉면을 하루아침에 평양냉면입니다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맞지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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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인 거고 14,000원 얘기했지만 사실 14,000원은 되게 비싼 고급이고 저렴한 데 또 저렴하고 근데 평양냉면이 싼 데가 있나? 평양냉면은 아무리 싸도 다 12,000원 이상은 그럼 평양냉면을 봐봐 보통 비싸면 이제 면을 뽑는 거고 냉면 면은 봉지 뜯어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식이 저거 농심 안성탐 면 면 뜯은 거 이게 기본 깔 베이스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면 뽑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나도 면 뽑아 그럼 해 그렇게 그럼 면 뽑아서 그럼 라면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라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그러면 내가 면을 못 뽑는 게 아니야 앞에 생을 붙이면 봐봐 뽑으면 라면이 아니게 돼 잡아면 면만 사와 라면으로 면만 있잖아 면만 있는 거 있잖아 부대찌개 넣고 이런 거 스프를 네가 수제로 만들어 수제 스프 일본식으로 수제 냉라면 근데 그 맛이 있는데 파는 맛이 있는데 그 기존 공장에서 만든 스프 맛이 있는데 확 봐 그럼 있어 그런 게 근데 맛있어 아 그러면은 공장 맛이 맛있어 그러면 이거 어때 스프를 나만의 비법으로 여러 가지 스프를 배합을 해 어때? 좋아 그게 그래서 그게 만약에 대면 대면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 어 그럼 만만 있으면 좋아 응 승빠님 뭐라고 했는데 몰라 아 팩폭해 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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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폭력이라고 하죠 뭐라 했는데 못들었어 그 위에 정민군 뭐라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돈을 벌고 삽니다 근데 승하아빠님은 너무 안 남겨 안 남긴다고?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 약이 많기네 배부르더라 양을 거의 그냥 저희가 한 거 더 먹습니다 혹시 남아주실 거예요? 거의 그 종수 기준으로 하는 거 같아 1인분 1인분이 1인분이 양 많더라 그걸 좀 줄여야 돼 양을 나는 식당 갔는데 밥 한 공기 시키는데 되게 조금 나오는 데 있잖아 공기법 안 채우고 좀 애매하게 어 있어 있어 난 난 그 심보가 좀 이해가 안 가 아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거야 남기니까 사람들이 남기니까 그런 거야 점점 근데 공기밥 추가해 돈 받아? 봤지 아 그래? 무한 리필인데 아니야? 공기밥 뻐먹으라고 밥 쏟는 거 있어 그러니까 떡밥에서 꽉꽉 채우라는 게 아니라 수북하게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좀 수북하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항공기를 꽉 채우지도 않고 약간 애매하게 4분의 1인가 남기 애매하게 하는 데가 있어 있어 있다니까? 그런 데가 있어 아니 나도 알아 딱 했는데 그리고 이 입자가 얼기설기 스웨터 간격으로 맞아 스웨터 밥이잖아 스웨터 밥 알아? 그러니까 공간 공간에 공기가 있어 그조차도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냐면 그거 조금 아낀다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지는 느낌이 손님의 마음이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거든 적게 드시는 분들은 왜냐면 되게 많이 남겨 내가 보면은 공기밥을 되게 많이 남기더라고 그래서 늦는 거 같아 그거 걱정해서 한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돼 옛날에 그 백종원 선생님 어디 가가지고 이게 뭐 이 인분이야? 그러니까 아니 많이 남기셔서요 이거 오지게 먹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남길 걱정을 왜 그러니까 지구를 많이 사랑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많을 거 아니야 응 아 공기를 섞어서 공기밥이죠 멀리 있어 오 맞다 그리고 양은 더 늘려야 된다고 근데 진짜 양 너무 많아 양 좀 줄여야 양 많아 왜냐면 그때 그 손님이 미안해 남기면 맛있는데 아 내가 남기니까 맛이 없어서 남기는 거라고 받아들일까 봐 미안해 손님 음 맛있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 건데 응 그런 거 있잖아 너 헛소리야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치킨마이야를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나도 이런 거 있어 응 그게 모른지면 상관없는데 응 그럼 꼭 한 마디 하지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양이 많아 양이 없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막 구구절기를 쓰는 거야 왜 어? 아까 그 손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는데 남기니까 미안한 거야 음 괜히 그 만드신 분의 정성이 있잖아 느껴지잖아 그쵸 근데 이제 양을 많이 주면 미안해한다는 거지 우리 엠티가서 그랬잖아 고기 이만큼 남았는데 그 맘큼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근데 공기밥은 아니야 아 키친 마야라 키친 마야라 많으면 소비자 입술에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니까 적당한 양에서 많아야지 그치 왜냐면 내가 우리 전에 갔던 데 있지 홍콩 어 거기 맛있는 데잖아 맛있어 근데 갈 때마다 음식이 양이 많은 걸 까먹고 인분대로 시켜 음 그럼 엄청 남거든 그럼 이제 되게 미안한 거야 음 되게 미안해 응? 그 다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어 남기니까 남기니까 응 열심히 만들었는데 남기잖아 그니까 어느 어느 적 한 뭐 1점 한 2인분 느낌 1.2인분 응 그치 사람마다 양이 조금씩 다르니까 또 근데 많이 드신 분들은 푸짐하게 드시고 싶으면 또 그럴 수 있고 적게 드신 분들은 많을 수 있고 아 자꾸 개소리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맞잖아 너무 많이 주는 거보다는 그니까 누가 먹어도 좀 약간 남길 정도의 양이라면 응 그게 맞잖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아니요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 뭐 병만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채팅창 분위기가 좀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약간 일단 억가 억가로 시작 그니까 이게 재밌는 줄 알아 재미 하나도 없는데 아.. 재미없네 나는 칭창민 유쾌한 줄 알아 나는 칭창민이 무슨 얘기하는지 공감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채팅창 분위기를 따라 응 그니까 모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정 음식점이 은근히 좀 양이 많은 데가 있어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주는 게 잘못이라고 안 했잖아 네 아니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달라서 누가 물음표 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상한데 이상한데 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채팅을 못 쳐 어? 눈치를 봐 그럴 때가 있다 얘기지 야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벤을 몇 명 때리면은 항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안 돼 이게 벤 당할 일인가요? 벤 당할 일이에요 벤 당겨 그래 근데? 괜찮지?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난 지금 약간 지금 뭐 좋은 수가 없는 시즌인데 어후 한 번에 괜찮았어 나 좀 살짝 위기감 느끼는데 ㅋㅋㅋㅋ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요새 저도 하다보면은 막 그냥 자기 딴에는 저거 하는데 제가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일단 벤 합니다 일단 벤을 10분을 해요 10분이든 뭐 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벤 해요? 그래서 위아래로 합니다 그럼 좋아해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게 자기만 벤하면 기분 나쁜데 자기 때문에 위아래가 벤다 가면 되게 좋아한다? 뭐 그래가지고 나도 해달라 그러고 부검해달라 그러고 그래 그래서 뭐 그렇게 정수 씨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아니에요 내 맘이에요 정수 씨 그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너희도 똑같애 그리고 하나만 드세요 여기는 이제 색상이 좀 봐도 하나만 나야 돼 이렇게 해놓고 어후 또 하면 되지 동수야 그건 아니야 북한식이라고 하는데요 북한도 뭐 사람 산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아 아 그렇게 몰고 하지마 내가 어제 무슨 뭐 뭐 했더라 아니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젠가 그젠가 북한 얘기를 하다가 애초에 거기도 독재자들이 이게 문제인거지 애초에 기본 어떤 사상 자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상적인 뭐 그런 것도 있다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채팅창에서 진짜 북한은 지옥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확 나가지고 아마도 했거든요 삐쳤어요? 삐친 게 아니 아니 이상은 그런데 내가 북한이 좋다는 게 아닌데 또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또 왜 화내냐 무서워요 아 이게 참 이게 참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문제예요 아 왜 나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옛날 첫날 지금 삐졌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근데 삐진 건 맞잖아요 안 삐졌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제 확 올라왔다면서요 울컥했다 어 그니까 너 진짜 이상적으로 되면 다음 컨텐츠 침착링님 과거의 부검 컨텐츠 제가 한번 메모장에 긁어오겠습니다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그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저는 좀 날 잡고 한번 쉬겠습니다 아 그때 그걸 말씀해주세요 네? 그때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제 페이즈 페이즈 2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저 없이 저 없이 저 없이 진행되는 방송 저 없이 진행되는 근데 그게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침착맨 당해서 침착맨 빠지고 우리 둘 하잖아? 그러면 왜 침착맨은 안 나오냐 침착맨 내놔 이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자숙을 하는 기간이라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지 안 물어봐요 이해를 해줘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니까 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너의 휴식을 위해 그러면은 부검 허락합니다 부검하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쉬겠습니다 아 근데 못 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할 수 있어 와 침착맨 그때로 돌아와라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때로 돌아와라 지금 너무 월클이다 이러면서 나작침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게 컸거든요 침펄 인물사전이 오 굉장히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는 게 컸는데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좀 약간 좀 좀 꺾이는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거 하겠죠 워낙 또 만화하시니까 아니 좀 이제 좀 그만 일 좀 벌어야겠다 제가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너무 침착맨 님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월클이 되시잖아요 은지도나 어떤 뭐 이런 유명세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5년 전에 엄청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계세요 침착맨 님과 김이나 님 제가 이 두 분의 채팅 내용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김이나 님은 그 공개되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도 잘 안해요 그 라디오 DJ도 그 네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려오셔야 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가 두 분이 이제 도와둘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근데 사실 이미지가 제가 이래서 그렇지 사실 뭐 더 강한 거 강렬한 건 응 그 이모님 아닌가요 이모님이 너보다 이제 빈도가 적어서 그렇지 그 깊이를 보면 그리고 너는 원래 그런 망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단아하고 약간 좀 지적이고 이런 이미지란 말이야 또 이제 채팅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또 이모님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응 아 들었어요 어 뭐야 연락 왔어요 엊그제 어젠가? 엊그제껴? 어제? 어 어젠가 그제 왔다면서요 어제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해요 자주 안해요 근데 토요일날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어젠가 그제 연락 왔어요 병건이랑 침착맨이랑 촬영했다고 예 아 그래? 무슨 얘기했는데 그건 이따 끝나고 아 그래요? 어 비밀 마녀사냥 나왔어요? 마사? 비밀? 비밀? 이모님 마녀사냥 고생겼을때요? 고생 게스트요? 네 아 그래? 난 몰라 뭐 하는지 안 물어봤어요 마녀사냥 그 뭐야 시즌 4인가? 5인가? 2020 시즌 2020이라고 돼있대 시즌 2라 그러나? 뭐 이렇게 돼있는데 종서 엠바구요? 뭐 아는게 있어 엠바구지 난 하나도 몰라요 알면은 말을 안했겠지 그냥 병건이랑 촬영했다만 듣고 뭐 했는지 어떤거 했는지 아무도 못 들었어요 마녀사냥이 끝났었나봐 진짜 하나도 몰라 저는 이제 딩대 딩대였어 딩대 딩대가 뭐야? 딩동댕대학교라고 아아 그게 중대가 됐어요 왜건줄 알아요? 왜요? 어떤 국회의원이 딩동댕대학교를 쓰지말라고 왜? 어떤 국회의원이? 몰라 쓰지말라고가 아니고 뭐였더라 이게 대학교 내용이 아닌데 응 좀 약간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응 대학교 뭐 아무튼 뭐 쓰지말라 뭐 써도 되냐? 뭐 이런거였던거 같아 근데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권리를 그런얘기래요? 그럼 안돼 안돼 발의를 했나봐 뭘 아 그래서 통과했어요? 몰라 나도 그래가지고 바꿨어 딩대로 아니 발의한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게 말이 되나? 나는 이해가 잘 안돼 왜? 무슨 일이야? 아 딩동댕대학교에서 딩대로 바뀐 이유가 무슨 국회의원이 말을 했어 이거 대학교를 쓰면 좀 그렇다 아 오해가 있구나 근데 뭐 와플대학 뭐 피식대학 이거는 EBS 게 아니잖아 EBS는 좀 약간 교육적 나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왜 자기가 그래서 이게 그 기준이 있어 어 있겠지 자기 근데 그걸 왜 국회의원이 해?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의를 하잖아 국회의원이? 어 여러가지 그 뭐 국정운영 뭐 법 같은걸 발의를 하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일을 할 거 아니야 여러가지 자기가 뭐 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어 국회의원이 그런 것도 해요? EBS니까 EBS 법을 하는 건지 그런 거까지 하나? 국감 때 나온 얘기 침투브 이름 맘에 안든다 바꿔라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침이라서 그래서 EBS는 EBS는 나라의 돈으로 KBS EBS는 몰랐네 그게 뭐 된다면 뭐 발의할 수 있죠 근데 나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꿨어 딩대로 이름이 딩대? 아 딩동댕이 문제였다는데? 왜냐하면 딩동댕 유치원이 있었잖아 아 그치 아 맞네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네요 딩동댕을 들으면 안됐나봐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요 딩동댕을 들으면 안됐다? 딩동댕 유치원이 갖고 있는 교육적인 내용이 있잖아 아 아 이름이 똑같은데 대학교도 교육적일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얘기들이 아 죄송 죄송 대학교가 아니고 딩동댕이었어 그래서 딩동댕의 그 그 헷갈릴 수 있다 사람들이 아 근데 얘는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링딩동은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 링딩동 대학교라고? 그건 어때요 링딩동은 왜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웃긴 게 딩동댕 대학교라는 게 왜 나왔어 딩동댕 유치원을 한 번 꽈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쵸 그쵸 딩동댕하고 겹치니까 이게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바꾸라고 하면은 이 컨셉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딩동댕을 깔고 패러디를 하는 건지 알아 그치 비안교육적이고 이게 딩동댕 아 딩동댕이 있으면 그 이미지가 있는데 내용이 좀 다르다? 그치 왜냐면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딩동댕 유치원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잖아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이나 그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대학교 사람들이 그 세대를 위한 컨텐츠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잘 공감이 가거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저는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딩동댕 대학교만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치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적인 줄 알고 봤는데 막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죠 애들이 딩동댕 유치원인 줄 알고 검색해서 봤는데 또 딩동댕 대학교니까 애들한테 좀 부적절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 생각은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좀 과한 거 같다 앞에 안내가 주어진다면 배너나 그런 안내가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정도 이름을 꼭 바꿀 필요까지는 있나 왜냐하면 컨셉이 아무래도 근데 결국은 딩동댕으로 바뀌게 아니 이것도 지금 채팅창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뭐 그게 맞다 틀리다를 하나로 몰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맞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발휘한 거고 이게 뭐 이게 뭐 무조건 막 아우 말이 안 돼 우리는 뭐 하나로 조개되는 건 아니야 나는 좀 그거 좀 과한데 싶은 거고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발휘를 한 거고 음 저는 뭐 그걸로 큰 피해가 없다면 그리고 나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아니야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야 아 그래요? 네 옛날부터 나왔던 자 갈까요? 갈까요? 자 갈겠습니다 뭐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제가 라면을 냉라면을 판다면 65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니 네 반발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당구님도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종수씨도 이해를 좀 약간 못하는 비싸다 비싸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 장사를 하면 얼마에 팔 거냐 본인들의 음식을 올려라 음식을 올리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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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팔 건지도 올려라 그리고 내가 보고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드신 거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 준비되면 넘길게요 준비된 인지네요 자 갈까요? 렛츠고 자 자작요리 월어쌈 월어쌈? 월남쌈 아니야? 월어쌈이야? 생선이 들었다봐 월업쌈이 뭐야? 몰라요 월남쌈에다가 생선이 들어서 월어쌈으로 바꾼게 아닐까? 아 아 그렇죠 서당하죠 근데 남이 고기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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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이라는 미얀남 쪽에서 먹던 그 쌈이 월남쌈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오! 연어가 들어와야 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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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이걸 왜 남을 왜 어로 바꾸냐고 그러니까 월남 연어쌈이라서 월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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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는데 이건? 한번 싸는 거예요 월남쌈에 생훈제 연어를 감싼 요리예요 재료비는 16,000원에 인건비 9,000원 배달팀 2,500원 총 2만 7,500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달까지 했을 때 네 이거 2만 7,500원이면 먹어요? 아니요? 아 인건비를 9,000원이나 책정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한 게 인건비가 1시간에 최저시급은 붙여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장사 안 하고 내가 그냥 취업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최저시급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 얼마 정도에 팔면 적당하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데 이거 만드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사를 시작할 거면 재료가요 1인분을 사면 비쌉니다 근데 연어를 많이씩 야채를 많이씩 사면 재료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승파님이 1시간에 30개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게 내가 괘씸한 게 뭐냐 키트를 샀어요 아 야채키트 월남산키트 월남산키트 비싸게 파는 걸 사서 소스도 여기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거의 그거야 짬뽕 팔면서 철면심 차돌짬뽕을 요리해서 파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철면심 차돌짬뽕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철면심 차돌짬뽕에 자기 인건비 붙여서 한 2만 5천 원에 판다 배달티까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월남삼도 안 좋아하고요 연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안 먹으면 근데 이런 식이면 철면심 차돌짬뽕도 제가 조리해서 2만 5천 원에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럼 얼마죠 그 원래 지금 9,900원 9,900원이요? 9,900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 1인분이죠 9,900원에 철면심 차돌짬뽕을 했을 때 9천 원 추가하고 근데 1시간은 안 걸리잖아요 2만 원 하는 거야 이건 1시간 걸려요? 2만 원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좀 더 걸릴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종수씨로 치면은 한 10분 걸리나요? 10분이라고 치면 10분 한 10분 그러면 6을 나누면은 900원 아니 근데 9,900원은 저는 최저임금 받고 일을 안해요 저는 더 받을 거예요 얼마 받고 난 좀 더 쳐줘 얼마 2배? 18,000원 18,000원? 18,000원 6 나누면 3,000원에 치면 네 그럼 9,900원에 3,000원 붙여서 12,900원에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15,000원 15,000원 16,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다닐 수 있어요 철면수심 짬뽕 자기가 사서 끓여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나 맛있게 끓일 수 있어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애초에 재료값을 측정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를 내가 6,500원에 스타트를 했더니 화가 뿔이 난 거야 이런 결과 좀 약간 그러니까 너도 한번 비꼬기가 아닌가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치 그치 거울치료 거울치료 네 얼굴의 침 뱉기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의도가 좀 느껴져요 근데 맛이 없진 않겠는데요 저는 사실 음식은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만약에 천상의 맛이야 그럼 먹을 수도 있어요 천상의 맛 같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지는 않지만 많이 안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특제 소스가 들어갔다면 안에 땅콩 소스 대신에 들어갔다면 혹시라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나오면 안 시켜 먹죠 뭔가 사이드로 들어가고 컵라면 그리고 뒷 뭔가 드레싱도 좀 하고 드레싱은 여기 있어요 사이드가 좀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 뭐죠 저건? 고추장인가요? 아니 그 월남쌈에 같이 먹는 땅콩 소스나 이런 거 있겠죠 와사비 간장 자 다음 야추 잡채랑 비빔냉기 와 이거는 웍에 제대로 묶었는데 이거 요리사인데 야채 뭐야 야채 무슨 물으라면? 야채 잡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야채랑 고추랑 섞은 거? 아니 원래 고추 잡채인데 고추를 야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야채랑 고추를 합친 거 같은데 아 그래? 오케이 아 맞네 야채 아 그래 고추를 야채라고 표현하는 거야 고추를 야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꽃빵 오 비빔면에 계란 4개 고추를 4개를 넣어 아니 라면도 2개야 어? 라면 2개 2개야 라면 2개에 계란 4개야 아니 보통 국룰이 하나에 반절 아니에요? 아니 하나에 1개는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네 식당도 아니고 하나에 1개는 뭐 남은 거 없으니까 1개까지 인정했는데 이건 2배네 아 이거는 뭐 가격을 안 올렸네 계란이 비싼 한 개를 싯가래 이렇게 쭉 보는 건데 애벌레 튀김 애벌레야? 새우 아니야? 그냥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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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안 올렸어 이게 지금 제가 안 추렸어요 안 추려가지고 막 있습니다 수제 케이크 양초 아니야? 먹는 거야? 양초 아니야? 본인 만든 거예요? 뭘 붙이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본인 만든 거예요 보니까 서핑보드랑 파도가 있죠? 야 이걸 먹는 거라고? 양초 아니야? 양초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아 버터크림이래 먹을 수 있나봐 네 이거는 인건비랑 재료비에서 9만원 10만원 정도에 팔고 싶다고 하는데 어때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런 거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이거를 뭐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책정은 이런 약간 유니크한 건 자기가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그냥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만드는 거보다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거는 미술품처럼 예술 작품처럼 유니크하기 때문에 팔릴 수도 있다 더 이건 좀 싸지 싸요? 난 싸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유니크하네 파도도 잘 구현했고 이거는 차라리 걸릴 수 있다 아 걸린대 먹을 수 있다 이건 뭐야? 뭐야? 멋진 연기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거 그 침세계랑 그거 그리고 광고한 거 있죠? 뭐야 그 와이드립 시네마 아 네 대통령입니다 아 봤어? 이거 케이크예요? 근데 왜 안 썩어요? 이거는 안 썩는 안 먹는 용이야 아 그걸 또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서핑 용이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좀 크잖아 그리고 지금 아니 이런 거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뭐 몇 번째 홈런볼 이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매기는 게 값이지만 안 사는다면 뭐 이거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는 약간 그런 유니크한 예술품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음 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음 케이크 자체가 좀 비싸요 음식으로서의 값어치보다는 어떤 소장품이나 예술품으로의 값어치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좀 크네 네 이게 금방은 뭐예요? 금가루 모래? 금가루 아니야? 모래를 표현한 거야? 어 그치 그치 그런 거 같다 어 근데 좀 약간 그냥 내 개인적인 그 알못의 생각이에요 네 약간 정돈이 안 된 느낌 어? 나랑 똑같아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요거에 요거까지는 좋은데 요걸 한번 마무리가 이렇게 싹싹싹 됐다면 어땠을까? 저는 근데 거기는 괜찮아 보이는 게 파도의 거친 질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서핑을 하는 서핑보드가 있잖아요 파도는 거칭 그러니까 파도는 실제 이래도 이래도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약간 마감은 좀 깔끔해야지 마감을 좀 파도가 실제 이렇더라도 이렇더라도 아 그 뭐야 종수가 이렇게 생겼어도 캐릭터를 만들면 요런 이런 거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해서 제거해줘야죠 실제로 똑같이 만들면 누가 사 이거 울퉁불퉁해도 하나라도 썩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 파도가 이렇게 자글자글 해도 약간 이렇게 한번 싹 한번 해 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요런 느낌 철회삼조 철회삼조 1조가 뭐죠? 종수를 공격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공격하지 마라 두 번째 의복을 찢어선 안 된다 찢어선 안 되고요 세 번째 시눔소리를 내지 마라 시눔소리를 내지 마라 시눔소리를 내지 마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이쁜데 자 이거 좋고 삼겹살 바비큐 팔찌 삼겹살 바비큐 와 이거는 약간 밑간도 했네요 어 돌려요 소금 후추 밑간을 해서 파를 올려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건데 파가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우면 달달해지거든요 오 파 향도 입히면서 파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왜 돌려서 구워요? 이게 너무 펼쳐서 구우면 자리가 없잖아 에어프라이기라서 그냥 이거를 쫙 피면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쁘지가 않고 프라이기에 그냥 넣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오래 오 이게 끝이에요? 끝인 것 같은데요? 보죠 이게 뭐 요리야 이게 뭐 요리야 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거 요리지 왜냐면은 삼겹살 배달 배달 있잖아요 삼겹살 배달 야 잠깐만 삼겹살 배달 200ml 마리아나에 배달 만원에 배달 난 이거 사먹어 얼마인데 200g 마리아나에 만원에 배달료 별도로 했잖아 배달료 뭐 배달료 뭐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산다고 했을 때 그럼 고깃값만 받는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조건 사먹지 200g 마리 하나당 만원이라는데? 응 아니야 200g 아니야 봐봐 200g이 3,000 4,000원인가 3,800원 어 200g이 원가는 저런데 저 밑에 보면 마리아나당 만원에 배달료 별도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200g에 만원 정도인 거잖아 근데 요새 저거 4개면 4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야? 마리아나 네 덩이면 그러니까 지금 네 덩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걸 네 덩이를 사먹진 않겠지 마리아나당 만원을 받는다니까 내가 뭐 두 개 시켜먹고 두 개 먹는 거지 2만원에 배달팁 주고 이거 한 한 덩이에 만원이래 어 한 덩이에 만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200g이면 왜냐면 요새 1인분 고깃집 시키면은 200g 1인분 시키면은 그게 한 만원이 넘어가요 고깃집 구워서 배달하는 거 아 그래? 네 괜찮아?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저는 기본 이거는 잘못됐다 전제가 요리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죠? 요리는 맞지 요리는 맞지 요리 맞죠 구운 건데 구운 고기 요리 맞지 이건 파는 거잖아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었잖아 요리지 요리는 맞지 그래요? 좀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구운 건데 아 근데 이게 막 그거야 엄청나게 창작 요리 그런 건 아니고 필요는 없어 그냥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도 괜찮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가 있고 맛이 좋다면 잘 구웠다면 좀 사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음식점에서 먹는 게 지금 이거 마트에 샀잖아 할인할 때 샀잖아 할인할 때 원래 요새 삼겹살 100g에 한 2,000원 넘어가요 저렇게 안 싸요 요새 삼겹살 값 되게 비싸졌어요 그래요? 그럼 2,000원이면 4,000원에다가 이거 붙이고 뭐 하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5,000원 남나? 아니 덜은 남겨요 왜냐면 그 에어프라이기 청소돼야 돼 뭐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하나 팔면은 한 2, 3,000원 이상은 2, 3,000원? 배달비도 배달비도 내야 돼 내야 돼요 원래 배달비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배달 우리도 지금 햄버거같은데 파는 사람도 내는 거잖아 파는 사람도 배달비는 그건 제가 안 팔아서 모르겠어요 파는 사람도 내는 거야 아 배달비 파는 사람도 내고 파는 사람도 내 오 그래? 그러면 안 남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가격 전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사먹습니다 아 파는 사람 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설정할 수 있어 뭐 저 뭐 고객이 뭐 60% 부담 나거나 설정할 수 있고 가게가 내가 얼마 부담할지를 저는 이거 맛있으면 사먹을 거 같아요 이거 가격은 안 비싼 거 같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 대보면 사먹는 사정에서는 내가 사서 구워먹으면 되지 하지만 원래 배달 음식에는 그게 귀찮아서 시켜먹는 거거든요 다 구워주고 사실 그 배달 음식에서 고기를 시켜먹는 거는 저는 그렇거든요 구워서 먹기가 귀찮다기보다는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지 바로바로 먹으니까 그렇죠 그치 근데 그 사이드를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거든 나는 그냥 쌈 채소 씻고 맞아 맞아 쌈장 준비하고 이런 게 귀찮아서 나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고 고기는 내가 그 삼겹살 도시락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식어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게 있긴 있는데 워낙 싸다면 근데 이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구운 거는 금방 식으면 맛없어지는데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해서 오래 찌는 거 약간 찌는 느낌이거든 네 이거는 좀 식어도 맛이 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냥 후라이페이나 불판에 구우면 식으면 맛이 좀 덜해지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덜 안 편해요 그럼 실제로 삼겹살 도시락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음 요거 괜찮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막상 보니까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야 40분 조리시간 40분에 오 이건 40분? 10,500원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닭다리 간장조림이에요 요거거든요 오 맛있겠다 끝인데? 이게 양이 전부에요? 그런 거 같아요 양이 중요해요 닭다리 5개 5개? 근데 이 다리가 봉이에요? 진짜 다리에요? 닭? 봉? 다리 같은데요? 그냥 다리 같은데요? 다리 5개면 너무 싼데? 봉 아닐까? 이거는 좀 약간 잘 모르는 거 같죠? 네 잘? 그죠? 이게 진짜 닭다리라면 너무 싼 거고요 당당치킨에 많이 휘둘린 거 아닌가 당당치킨은 크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좀 약간 싼 거야? 이게 다리면 굉장히 싼 거고 봉이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게 크게 보니까 다리라고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다리 형태잖아요 이거는 봉이야 이것도? 봉일 수도 요정도 크게 봉이 있어요 이렇게 파는 거 잘 모르겠네 이건 나도 모르겠네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 생생 냉우동 어? 이거 거의 침착맨 생생우동을 너처럼 한 거네요 적용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맛있을 거 같은지 보세요 얼음 녹기죠 냉라면 못 봐가지고 진짜 맛없어 보인다 냉라면은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냉라면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기록 뜬 거 봐 올라왔나? 아 유튜브에 바질라면이 세 개요리 저거예요? 안 올라왔네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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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창맨에 있어요? 아 풀창맨에 있어요 원본 박물관? 어 어디 있어? 어디서 있어? 얼마 안 됐네요? 이거 오늘 거 아니에요? 이거? 와.. 미치 초코다이씨 롤을 참 많이 하셨네요 아.. 이거야? 비주얼을 보여주세요 아 그니까 앞에.. 음식을 봐봐 음식을 보여줬을 거 아니야 먹은 거고 뭐.. 먹고..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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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치미 아니야? 아.. 이게.. 이게.. 이걸 6,500원으로 받겠다고? 아.. 이거는 좀 약간 실패한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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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가만.. 어떻게 받는 거야? 풀링몬 도로로.. 아니 들어보셔야 되는 게 과정을 좀.. 선생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게 진라면이거든요? 네 그.. 건더기를 버릴 때 어.. 하하핳 건더기를 버릴 때 다 빨려 나갔어요 건더기가 다 끓였는데 아.. 끓인 다음에 비비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얼음을 넣을 때까지 다 포함해서 물을 좀.. 애초에 좀 적게 넣은 거예요? 한강물이 되는 건? 아니면은 가만하고 넣은 거예요? 저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 캠이 좀 허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좀 더 맛대가리 없어 보이게 나오긴 했어요 더 찐해요 원래 혹시 뭐 요새 돈이 필요해요? 하하핳 이거 6500원 받겠다? 어.. 근데 이제 아까 채팅창 방금 올라왔거든요? 네 저건 진짜 개졋같음 이러면서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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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거를 하셨어 어.. 근데 이게 야채가 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 오이도 좀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지만 이거 6500원에 팔면 철미원심 차돌짬뽕 2만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내가 다음에 침철단 할 때 점심은 내가 요걸로 한번 되죠 결국 아.. 이걸로? 괜찮은 것과 또 보는.. 그게 있거든 알죠? 뭔지 알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치 보는 즐거움도 있지 근데 딱 봤을 때 견적이 나오잖아 아.. 그래도 침철단이니야 그러니까 6500원은 아니고 이거 진짜 파일 의약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요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 위에 고명을 얹어야죠 이거는 야채를 버렸기 때문에 딱 의중씨가 봤을 때 어.. 뭐지? 아.. 뭐지?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그리고 그릇이 별로야 그치 그릇이 그냥 이 그릇은 뭔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그릇은 안 돼 아니 그.. 이거 6500원에 팔면 제가 이제 9월 초에 볶음 차돌 짬뽕 나올 거거든요 그거.. 결국 볶음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네.. 그거 2만원 하게요 이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침착맨님이 어그로 다 끌고 저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둘 다 망해요 아 둘 다 망해요? 어그로는 제가 끌겠지만 근데 이거는 제품이야 이거? 이거 근데 은근히 그릇만 바꿔도 먼지스럽게 바뀔 수 있어 아.. 그릇이 조금 너무 가정그릇이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쫄깃쫄 아 이거 소리 틀어봐야 얼마나 맛있나 네 표정 좀 보게 지도 먹으면서 웃겨 비제 아니 이게 이게 야 지도 못참네 아니 아니 안 씹혀 아니 봐봐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더 탱글탱글해서 당황한거야 내가 어이.. 재밌는 맛이다 어 별로.. 기대 안했어 나도 사실 생긴 거 보고 어 먹으니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내가 어? 어 근데 기특한 거야 기특함 생각보다 먹을만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기특함이야 면이 되게 꼬들꼬들해서 씹히는 맛이 좀 기특할 것 같은데 어 어 그리고 여기에 고명이 좀 있으면 고명 때문인데 고명하고 그릇 때문인데 면이 덜 익었네 어 근데 이 맛.. 냉.. 냉을 하면 냉은 저 맛이야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얘가 완전 쫄아붙어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근데 왜 웃어요? 어? 이게 진짜 대단한게 그러니까 기대.. 나도 기대 안했는데 내가 대견한데 근데 뒤에 보면은 국물은 왜 나오겠죠? 맛이 맛진 않으면 국물도 다 먹어요 아 그거는 먹방에서 제공하는 거지 너무 차가워서 여기가 안젤리나 졸리처럼 됐어 나는 그 딱 서비스로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진짜 얼얼해 그리고 이렇게 돼 계속 가르고 나고 넘어가니까 그릇을 좀 마트에서 제공하려고 이렇게 넓은 걸로 썼어 넓고 얕은 걸로 이거 물 이거 하는 칸으로 가야잖아 푸드코트로 다른 거 괜찮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요건데 생생 내무동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건 왜 저 기름이 너무 거슬려요 이게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차가우니까 제가 뭔지 알죠 약간 굳는 느낌이 드네 기름이 맞네 일단 이걸 보고 있으면 오래돼 보여 어 오래돼서 식은 다음에 기름 위에 떠는 느낌이지 그 느낌 들어 막 했어도 이거는 먹기가 싫어지네 그게 좀 너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맛과 떠나서 비주얼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얼음이 얼음에다가 면을 넣고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맛이 괜찮을 것 같아 우동은 원래 이렇게 먹는 것도 있어요 면이 또 굵어서 원래 뜨거운 걸로 먹어도 면발이 이렇게 약간 좀 그냥 생면 씹는 맛이 있거든 근데 냉이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그나마 얼마에요? 5천원? 5천원? 너보다 싼데? 라면보다 자 봐봐요 3,300원에 자기 인건비 1,700원 남겼거든요 와 진짜 안 남겼다 이러면은 그 장사가 오래 못해요 맞아 너무 진짜 너무 고도해 이거 100개 팔아도 17만원 남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00개 팔면 되긴 하지만 더 남겨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생생우동은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거 진짜로 할 거면 그냥 우동면을 따로 사야 돼 어 원가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 2,500원이야 저거 생생우동 아 생생우동은 2,500원이야? 비싸다 면장사는 1,000원만 남겨도 된다 근데? 아 1,000..그래? 면장사하면 1,000원 남긴다 어 그래? 빨리 먹어서? 왜? 어 그래? 맞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라면 먹을 때 2,500원을 팔았거든요 그럼 1,500원 남겼잖아 그때 라면이 한 450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2,000원 남긴 거네? 2,000원 남긴 건데 김밥집 옛날에 2,000원 2,500원 으음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계란말이 김치 김치찌개인데 김치전골 같은 느낌 그리고 갈비찜 미쳤다 초갈비 세트야 야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 5,000원? 6,5,000원? 희망가격 5,000원 이게? 다 합쳐서? 그러니까 김치찌개까지 합치면 6,5,000원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합치면 6,5,000원인데? 그럼 싼 거 아니야? 싼 거 같은데? 김치찌개만 해도 1인분에 얼마야 아니 그거 8,000원 이게 저는 미국산 냉동갈비가 원가가 아무리 싸도 한 2만원은 하지 않나? 1kg면? 아닌가? 뼈있어서 좀 싸나? 그걸 잘 모르겠네 이런 거는 승우아빠님이 잘할텐데 원가 같은 거 많으니까 어 아니 근데 이거는 5,000원 괜찮은 거 같은데 나는? 왜냐하면 이거 인분으로 쳐봐 그냥 이걸 몇 인분이야? 4인분 4인분? 4인분 그냥 되지 5인분? 5인분도 되지 4,5인분 될 거 같아 성인 4,5인분 소갈비는 뼈가 있어서 생각보다 좀 양이 적을 수 있긴 해 3,4인분 5인분인데 5만원이면 1인당 만원이네 어휴 그냥 먹지 김치찌개까지 합치면 6만 5,000원 계란말이 서비스인가? 어 6만 5,000원 어 6만 5,000원 김치찌개까지 합치면 어 서비스 계란말이 야 이런은 5만원에 그냥 먹지 나는 먹지 근데 생각해봐 응 요렇게 해가지고 6만 5,000원이면 6만 5,000원? 4명이면은 두당? 1.4만원 16,000원 그럼 좀 아닌가? 괜찮나? 1.4만원? 1.3.. 1.3.. 만 6,000원 아니야? 그러니까? 만 6,000원 같은데? 그냥 그냥 보통? 보통? 소갈비니까 소갈비가 근데 굉장히 비싼 메뉴야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비싸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돌박이 월남쌈 1인 차돌박이 월남쌈 고급재료가 들어간지 가만히 있어 11,000원 이거 11,000원이면 먹어요? 이거? 이거? 몇개야? 두개 나오는거에요? 라이스페이퍼 몇개 줘요? 아니 이런식으로 자기가 싸먹어야 돼 요거 11,000원이면 사먹어요? 주인이 만들면 15,000원 미쳤어 15,000원이면 먹어요? 주인이 앞에서 조물조물 맞아요 차돌박이가 들어가면 저는 차돌박이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차돌짬뽕 먹겠습니다 이게 약간 국물이 있어야 돼요 메이킹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될게 너무 힘줄 같아 이렇게 요런거 신경 써서 좀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줘야지 안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다 15,000원이면 안 먹죠 안 먹죠 15,000원이고 냉라면 6,500원 있어요 뭐 먹을거에요? 둘 다 안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면 그러면 저는 냉라면 먹을게요 왜냐면 나도 냉라면 싸니까 그냥 싸니까 먹고 이걸 먹으면 15,000원이고 그럼 8,500원이 낫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걸 더 먹을게요 근데 이게 차돌박이가 그렇게 비싼가봐요? 차돌박이 비싸요 저는 애초에 월남쌈을 안 좋아합니다 이게 차돌박이가 이게 또 따로 사서 먹으면 또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저는 안좋아하는데 비쥬얼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비쥬얼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비쥬얼 좀 신경써줬으면 네 냉동차돌박이가 1kg에 1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런 듯하다 빼빼로니 피자 빼빼로니 피자 뭐 이렇게 풀을 올려놨네 어 이거 맛있겠다 재료비 2만원이래 재료비가 2만원인데 7,000원만 맞는데 이거 뭐야 왜 왜 밀가루가 맛이 없어서 아 만들었는데 맛은 없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기겠다 아 그래도 손해는 안 보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어 주문이 들어와요? 짜증이 나 손해지 어 만들 때마다 아이씨 화를 내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이거는 완성이 제대로 됐어도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닐 것 같아 에어프라이기에 돈이셨대 버섯과 바질이야 이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재료비가 2만원이나 나와 대량구매가 아니라 뭐 이렇게 찌끔찌끔 사시고 버섯이 굉장히 비싸 송이버섯 아니야? 요새 원가가 엄청 올라가서 버섯 비싼 거 비싸 뭐 능이버섯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원가가 다 올랐어 원재료값이 요새 근데 진짜 올랐어 밀가루도 많이 올랐어 어 다 올랐어 장난 아니야 근데 요즘에 기름값 좀 떨어졌더라 살짝 떨어졌어 왜 어떻게 그 휘발유 아니 1700원대까지 떨어지던데 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네 옛날에 2만원 넘었거든 모르겠어 근데 재료비 2만원에 막 자기 막 세계 매추 4개 담고 이런 거 다 포함한 거 아니죠? 이게 재료비가 왜 2만원이나 들지? 버섯이 비싸거나 바질이 생각보다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생바질이야 그러니까 2만원에 사서 다 쓴 게 아니라 일부를 쓰고 한 1만원어치 또 1만 5천원어치 남아있어 지금 과질도 얼마 남아있고 막 남아있겠지 아 그렇지 남은 재료까지 나는 썼으니까 네 근데 그걸 다 합친 거겠지 아 오 이 돈마호크와 베이커 이건 좀 요리를 할 줄 아는 분인데 제가 최근에 돈마호크를 먹어봤는데 삼겹살이 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저거 좀 퍽퍽해요 돈마호크 그냥 비싸기만 하고 맞아요 질겨 아 저 이거 승모아빠가 한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방송에서 한 얘긴가? 그거 따로 있었다는 얘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하지마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돈마호크가 맛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아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아 그래 그래 나도 그냥 그랬어 왜냐면은 비결적인 그게 있나봐 어 삼겹살보다 비쌌거든요 그때 메뉴가 근데 내가 뭐 드릴까요 서빙하시면 뭐 드릴까요 그래서 아 방송에서 얘기했대 아 그렇게 어 신기하네 돈마호크 2인분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니까 아 예 이랬어 아 예 테사자 인 더 하우스 어 하지도 인더하우스를 하지도 않은데 아 이게 체념하듯이 차마 나는 사측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아 말할 수 없다 근데 아 이걸 말해야되나 말해야되나 아 이거 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막상 시키고 나서 먹었는데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이나 먹을까? 삼겹살인데 훨씬 맛있어 기름이 없어 얘가 뻑뻑하지 너무 뻑뻑하지 얘가 기름이 없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나도 고기 먹을 때 뻑뻑한 야 이거 목살보다 뻑뻑해 보인다 근데 소는 아니 그 소 토마호크는 맛있어 거기는 꽃등심이랑 이쪽 보이잖아 이쪽은 꽃등심 이쪽은 저거 그래가지고 그니까 비주얼이 주는 만족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괜히 도마호크라는 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치 토마호크가 맛있으니까 그걸 와 근데 맛있어 보인다 기름지게 제법 잘 구셨는데 양도기처럼 했는데 좀 약간 비주얼은 폭력적인데 대충 이제 시즈닝도 하고 그냥 굽지 않았어요 시즈닝도 하고 사진 요리를 좀 하시네 돈바호크 이거 15,000원이면 먹어요? 15,000원이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는 뭐 한 번쯤 먹어볼 것 같아요 맛있으면 먹겠지만 계속은 모르겠지만 저 정도 15,000원이면 한 번쯤은 먹어보지 않을까? 지금 11종 파스타는 10,900원 이거 파스타는 원래 저 정도 가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겠지만 요즘에 파스타가 또 싼데도 많아요 근데 파스타가 10,000원 이하로 내려온 데도 9,000원 10,000원 이하로 내려도 9,000원대 아니에요? 진짜 싸도 8,900원? 배달은? 배달은? 파스타 저거 15,000원이면 개싼데? 아, 만원 쓰면 개싸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기? 아, 그리고 위에 고기 보면은 이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이 좀, 비계가 좀 많아서 생각보다 덜 퍽퍽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위가 기름이 안 끼는 부위인데? 시즈닝을 좀 해서 그래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요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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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다리에 비계 있잖아 껍데기? 그거 쫀득쫀득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요게 요건가? 비계인가? 아, 등심에 기름 많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이제 퍽퍽한 맛이 덜 할 수 있어요 난 근데 파스타가 한 10,900원이면은 일단 먹어보긴 할 것 같아 어, 나도 한 번쯤은 먹어볼 것 같아 이게 뭐 15,000원, 11,000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맛의 영역이다 그치 어, 맛의 영역이다 어, 이게 맛 있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구성도 자기가 집에서 먹으려고 한 거라서 뭐 더 안 돼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팔려고 하면 뭐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겠죠 저는 저기서 마늘종이 빠져 있다면 예상하는 맛이 나와요 아, 저만한테 이런 맛이겠다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마늘종이 들어간 베이컨 파스타는 솔직히 저 마늘종 맛이나 어떤 것 때문에 예상이 좀 힘들어 아 그래서 저거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아, 마늘종 어 마늘종 같이 생긴 거 뭐 있었는데? 아, 맛있대 마늘자고스 같은 거 그쵸? 그 대체한 거 아니야? 마늘종이 음,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뭐야 이건 또 요리를 좀 좋아하시네 요리를 그냥 좋아하시네 기본적으로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을 다 하시네 그냥 마늘종을 좋아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마늘종이 근데 마늘이 약간 아, 마늘을 좋아하는 거 아, 마늘을 좋아하는 거 위에 올려봐 이름이 나와있어 살짝 위에 올려봐 로티세리치킨 야메샤부전골 야메... 야메는 약간 좀 요리를 어...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네 비주얼이 딱 의중씨가 말한 것처럼 뭔가 딱 봤을 때 딱 느낌이 온다 이거 인스타 감성인데요? 딱 요런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리 치워요 저리 치워요 꺼버려요 아니, 그릇지 벌써 빨리 꺼요 빨리 퀄리티가 그릇 퀄리티가 이거는 좀 그냥 집에서 자취하시면서 급하게 아, 냉라면이 먹는거지 파는 그릇은 아니잖아 딱 봐도 냉라면이 들어요 아니, 어디서 라면집에서 갔는데 이런 그릇에 라면 나올 수 있어 근데 6,500원이면 좀 그래 최소 아니, 근데 이거는 비주얼 이쁘다 그치? 비주얼이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접시를 접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잖아 네 이거는 딱 사진용이야 사진 찍으려고 각을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저기 생고기가 저기 왜 있겠어 만들려고 만들려고 그거를 하기 전에 난 이렇게 먹을 거다 와인잔에 따라서 세팅을 해놓고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먹다 보면 좀 이렇게 흩어지는거지 보니까 사진을 또 엄청 잘 찍기 위해서 세팅한 느낌은 아니야 그치 그치 요리하다 찍은 느낌인데도 크게 이질감은 없잖아 이쁜데 이쁜데 우유에다가 하루정도 염질 두면 이렇게 된대 우유에다가 소금 간을 엄청 해놓으면 된대 짜겠다 이거 8,900원 오? 아 저게 치킨이? 어? 난 뭐고 8,900원? 괜찮지 굉장히 괜찮지 어 좋지 근데 이거 괜찮겠어요? 자기가 남긴다는 생각으로 해야되는데 코스트코 로티셀은 6,500원 코스트코랑 경쟁하면 안 돼 못 이겨 내가 보니까 이분은 맛의 영역이야 이제 맞아 맞아 기본은 돼 있으니까 맛있으면 성공인 거야 9,000원을 했는데 조언을 듣고 1,900원을 올렸네 음 나쁜 조언이네 근데 저는 그러면 파스타 말고 저 치킨 먹어볼 거 같은데요 치킨? 나도 나도 어떻게 이게 나쁘지 않아 이거 그렇죠 나쁘지 않아가 아니지 굉장히 좋은데요 그치 그치 당당하고도 한번 붙어도 오 맛만 있다면 그쵸 그렇지 느낌이 다르니까 치 요리를 잘하시네 우리집 토스트 아 음 이게 낫죠? 아니 보자 일단 저는 그게 아 내려오죠 한번 보고 평가도 또 냉정해야 되니까 자 대형마트 식빵에 그냥 그 그 그 뭐야 그 제빵 베이컬리에서 산 게 아니에요 대형마트 식빵이에요 계란으로 제일 싼 거 1500원 값은 저렴하네요 비싼데 그리고 마인드가 좀 약간 나빠요 길거리에서 팔 거고 단속되면 간대 아 마인드가 나빠 도둑놈신법 안돼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도 1500원에 팔면 어떻게 좀 약간 안돼 아 불법이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세를 냈고 해도 저 딸기잼 들어갔잖아요 딸기잼하고 그 계란 이게 지금 이외에 빵을 덮는건가 아니면 이거 하나인가 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거에요? 네 반짜리? 근데 오히려 나는 빵이 많으면은 빵 맛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좀 덮어주나? 덮어주나? 얹어달라면 얹어줌 아 아니 근데 저는 잼을 빼야 먹으나 고민이라든지 저 잼이 있으면 안 먹습니다 약간 군대 감성인데 너무 너무 잼 맛만 나요 계란이 이게 낫죠? 이게 나요 저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기본빵 하거든 맛은 있을거야 맛이 없는 수가 없어 빵에 그냥 잼 발라도 괜찮고 달콤함에 계란 그냥 담백한 맛이 들어가서 기본빵은 해 아니 기본빵이지 왜냐면 잼 맛있지 계란 맛있지 식빵 맛있지 그냥 익숙한 맛이야 특이할 거 없어 맛있는 거에 그냥 들어가 있고 다 익숙한 맛이라서 그렇긴 한데 여기에 소금까지 싹 뿌리는 이 단짠이 붙어서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그치 난 잼 싫어 그러면 겨저지 근데 이제 좀 약간 불편하게 아까 이게 낫지 해서 저거 6,500원에 낫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맛은 맛만 맛만 맛은 나는 맛은 이거 먹을 것 같아 이게 낫지 돈 생각 안하고 맛만 보면 그렇지 나는 토스트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맛만 보면 굳이 근데 사진이 이게 막상막한 게 여기도 그릇이 좀 나는 가까부터 거슬리고 넘겨보세요 손바닥 위에 올려있는 게 거슬리고 여기는 그런 거 안 따져 안 따져? 맛있을 것 같아 종이봉지 이게 더 익숙한 맛 나한테 적응된 맛 자 다음 냉라면 내가 들어 왜 시켜놓고 딴소리 밀렸어 뭘 밀렸어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쌓였어 몇 개 있어? 몇 개 해야돼 100개 넘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해 결국 말 들어보라고 네 맛은 좀 생소하지 않아 근데 왜 이걸 20분을 예상한 거야 이건 예측이 안 돼 아니 그냥 하나 말 거야 결국은 알았어 간장 매운 오뎅 치즈 라보기 라보가 요거는 먹다 남은 떡볶이에다가 간.. 간장을 넣고 아니 파는 거를 먹다 남은 걸로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19,000원? 19,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이 가격이 나오냐면은 떡볶이 가게가 올려놓은 가격에 이미 절여진 거야 아니 이게 이렇게 파는 가격이 이제 떡볶이가 절여진 게 신당동 떡볶이에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5,000원 얼마 있었어요 근데 요새 떡볶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떡볶이가 맛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있는 기존 떡볶이에다 간장 넣고 매출알 넣고 라면 사려 넣고 치즈 넣는데 어떻게 맛이 없어 19,000원은 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아닌 것 같다 그럼 얼마 정도면 먹을 것 같습니까? 한 8,900원 8,900원 몇,900원? 근데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아니다 매출알이 이 정도면 되게 작지 그쵸? 아 그러네 5,000원 5,000원 저는 한 만원 넘어가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왕의삼 볶음밥 다이소 개구리 접시? 이거 뭐야 개구리 접시인가 봐 개구리 접시가 뭐냐 접시 2,000원 접시 값은 없어 아 접시를 주나 봐 접시를 주나 봐 접시를 주나 봐 가져가서 알아서 씻어서 먹어라 아 접시 포함 어? 7,000원이면 괜찮은데요? 접시 포함 7,000원이면은 괜찮죠? 스팸 김치에다 동원 참치에 계란인데 난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나는 이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접시도 대량으로 띄어오면 어 맞아 2,000원인데 100원 단위로 띄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응 100원 단위로 어 그러면은 어?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남죠 그래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팔면 그들도 남겨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공장에서 뛰어오면 접시도 팔고 김치복음밥도 팔고 옆에 박스로 계속 나와 접시가 어 접시가 유리 접시가 근데 괜찮네 접시 가져가야죠 다 먹고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 그 설거지하는 것도 좀 해놓고 음 그러면 약간 왠지 그 기분이 어떠냐면 환경을 내가 지킨다는 이상한 착각이 될 것 같아 그치 사실 가게에서 계속 쓰는 게 환경을 지키는 건데 이상하게 이거를 내가 가져가면 환경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요즘 대세 에코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원래 먹고 나면 배부러 끝이거든? 근데 끝났을 때 기념품으로 접시도 줘 집에서 여기다 또 김치볶음밥을 해 먹을 수 있어 근데 자기가 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니까 어이쿠 이거 아이디어가 좀 취해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약간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서 괜찮 이쁜 오 답나 답나 은근슬쩍 껴가지고 딱 비싸게 좀 가격 붙여가지고 하면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사는 접시는 음식값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그 가격을 좀 약간 적당히 좀 적당히 비싼 값에까지 미리 말 안 해줬다가 아 나갈 때 아 사실 그 메뉴는 이런 선물 드립니다 내가 그 갖고 있는 그 버바검프 유리병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잔 이렇게 된 거 버바검프 그 포레스틴검프에 나오는 그 버바검프 있잖아 알지? 거기 그 새우 요리집인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3,000원인가를 내면 이 유리잔을 준다라고 음 홀린 듯이 샀어 3,000원이면 살만하지 유리잔 3,000원은 싸지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3,000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것도 비슷한 거야 선택을 할 걸 안 줬을 뿐이지 같이 파는 거거든 식기를 아 느낌 있어 그거 아직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김치 비빔국수 와 이거 김치맛이 좌우하겠네 그냥 김치를 그냥 땡으로 때려 부었네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사진을 너무 적나라하게 찍으셨다 느낌이 원래 비빔국수는 저기에 김치를 올리고 그야 장념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김치 맛으로만 먹는 거잖아 김치 비벼 먹어야 돼 어? 골뱅이도 들어갔네 어? 뭐야 이거 고기 뭐야 김치를 왜 이렇게 좋아해? 맛있겠다 레시피도 있어요 계란도 잘 삶았네 안에 계란 아 그러네 와 계란 굉장히 잘 삶았네 사진은 좀 못 찍으셨다 어 아 첫번째 사진은 너무 못 찍으셨는데 이거 얼마야 얼마야 삼겹 김치 비빔국수 6,500원? 4,500원 우동국물 튀김건 덕에 이거 김천에서 파는 주는 거 그것도 제공할 거래 배달은 안 하고 음료수 2,000원 오? 배루칼러로 2,500원 야 삼겹이 들어갔네 6,000원 난 먹을만한데 되게 공격적으로 하네 이게 6,500원인데 난 좀 방어적으로 해 공격만 할 거야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야 4,500원이면 왜냐면 저기 면 갖다 삶고 김치는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 들어간 게 없지 사실상 이러면 메리트 있지 메리트 있지 메리트 있는데 맛이 있을까 내가 안 좋아하는 맛이라서 좀 김치를 싫어하니까 두부 두루치기 난 두루두루치기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거 8,000원 1인분은 8,000원 나쁘진 않은데 먹을 것 같지 않아요 면사리 2,000원 두부 두루치기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데 8,000원이면 괜찮잖아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간의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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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평택에 살고 있죠 하지만 배달비가 비싸서 부대찌개집은 집에서 만들어먹고 있습니다 2인분에 2만원 2인분에 2만원 그럼 싼 거 아니에요? 싼데요? 부대찌개 원래 지금 요즘에 2만원이면 먹을만하지 아니 그리고 저기 국물이 사거리 들어갔는데?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레토르트잖아요 아 레토르트에요 네 자기가 그 고운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정도 푸짐한 정도면은 1인분에 만원쯤 낼만 하지 않을까? 땅스 부대찌개 3인분 9,900원이래요 그거는 집에서 해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파는 거잖아요 나 최근에 먹었어 땅스 부대찌개 그거 맛있어요? 어 나쁘진 않은데 재료가 이렇게 실하게 들어갔었나? 기본적으로 부대찌개는 뭐 기본은 하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땅스 땅스 바로 나오네 땅스가 뭐 고맙다는 뜻이야? 땅스 이거를? 이 땅 위에 부대찌개 테이크아웃이네 땅.. 땅에서 땅스인가 봐 테이크아웃이네 밀키트네 밀키트네 아 밀키트 배달주문은 13,900원 땅스가 성공해서 다른 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3인분 여기는 아 치킨갤러리에서 욕 안 먹는 프랜차이즈라고 치킨갤러리가 있구나 치킨갤러리인데 치킨갤러리인데 부대찌개 나도 그 생각이 있어 먹는 모든 거를 이제 포함시키나 보다 근데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땅스랑 비교하면 좀 잔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유명한 부대찌개인데 사실 계량 구매하는 업체랑 구멍가게랑 비교하는 업체 계란말이 주나요? 계란말이는 추가 아 포만감 세트라고 세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5천원 추가 공기밥 2개랑 5만 5천원 여기에 5천원 5천원 추가된 거야 그게 5천원 부대찌개만 2만원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했는데 공기밥을 따로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2만 2천원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좀 있지 않아요? 2만 2천원 있죠 저는 근데 이 정도면 적절한 가격 아닌가 싶은데요 맛만 있다면 이 정도면 뭐 부대찌개 이 정도 부대찌개집이 공기밥 별도면 조금 공기밥을 포함해 놓고 2만 2천원 맞나? 밥 포함 2만원이면 괜찮죠? 괜찮죠 굉장히 괜찮죠 요즘에 그리고 밥도 무한 리필이거든요 보통 부대찌개는 난 계란말이 좀 맛있다 라면사리도 무한 리필만 이런 데 있거든요 계란말이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요거 뭐야 이거 바질페스토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과정을 닭가슴살 아 난 이게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버섯인 줄 알았어요 아 버섯 어 많이 넣었네요 음 오 맛있어 보인다 우와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완성품이에요? 예 아닌데? 완성품이요 이거 한 8,900원? 8,900원 오 뭐야 맞췄다고? 진짜로? 아 근데 파스타 가격이 끝자리가 약간 저런 감성이 있어 아 이게 맞았다고? 5점 황불인가? 5점 5점 오케이 되세요 되세요 어때요? 아니 아니 와 근데 파스타에서 야 저 초록색은 난 진짜 뭐 일감에도 느꼈다 순간적으로 바질은 비주얼적으로 바질은 아니죠 먹어봤죠 바질 맛있어 아니 저 바질을 좀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아 맛은 아는데? 아니 맛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바질은 안 먹어봤어요 아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안 먹어봤어 뭐라고 설명이 좀 애매하다? 비슷한 맛이 없잖아 그치? 어 파스탄데 바질 향 나는 파스타 바질이 뭔지 모르겠네 아 요게 요게 그 아 모르겠다 어 맞아 시금치 시금치 맛 약간 느낌 있어 아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근데 그건 아닌데 약간 좀 다른데 시금치 느낌이랑 좀 비슷해 아 시금치 맛 제가 그래서 파스타를 와이프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통 두 가지 해물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 이 두 개만 먹어 무조건 음 시금치랑 다르지 근데 굳이 굳이 뭐 비교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시금치 느낌이 있다 깻잎 깻잎 서양 깻잎이래 어 명란 와 다 커분이 날개다 날개 요거는 콜라로 하는 거네 콜라로 잡내를 빼는 건가봐 아 콜라 원래 찜닭할 때 콜라도 그 막 그래 어 그 뭐야 그 수육할 때도 콜라 넣어가지고 나 제로콜라랑 콜라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콜라 하는 거 어 어렸을 때 이거 해먹다가 엄마한테 뒤치게 혼났어요 닭 한마리 다 달려먹었다고 아 아 근데 코카콜라로 제조시에는 500원이 추가된다는데 아 원래 펩시에요 펩시로 하니까 펩시가 더 싸니까 제로콜라도 500원 추가 제로콜라도 아 500원 이렇게 해서 10,500원 1인분에 10,500원 쓰읍 이 정도? 전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 맛을 대충 알아요 좀 비싸요? 아뇨아뇨 맛이 없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어 틈새나 그린노거트를 라면을 넣었어 어 하 라면을 스프까지 넣어서 끓였어요? 근데 이거를 아 뭐 하는 거야? 아 하 아 아 근데 나 이거 봤어 아이스크림 라면이라고 라면에 아이스크림 넣어서 먹는 거를 그 김종민씨가 누가 했거든요 그게 맛있대 그게 그런 느낌 아닐까? 이건 아이스크림 아닌데 그리고 요거 요거트인데 아 어 비주얼이 또멤꿍이야 뭔지 알지 이거 이게 이 이 애매한 주황색 또멤꿍 주황색 약간 두부 넣은 것 같은데 또멤암인데 또멤 맛있대 급하게 한 거를 또멤꿍 같대 진짜로 맛이 아 그래? 또멤꿍 같다 색깔이 또멤암이야 침착면 침착면 냉라면보다 낫지 않나요? 라고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거기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맛이 없다니까 네 그거를 지금 목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허들이 낮아 꽝이야 뭘 해도 얘보다 나을 건데 잠깐만 라면 2500원 라면 2500원은 파는 파는 게 있죠 원래 라면이 이렇게 안 비싸니까 요거트 2500원 7,000원? 아이디어 비용 이게 7,000원? 난 싫어 오늘 나 본 것 중에 이게 원래 있나? 냉라면 보다 먹기 싫은 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냉라면이 오히려 냉라면이 오히려 비주얼적으로 훨씬 깔끔해요 훨씬 나아요 이거는 사실 좀 약간 개운해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이건 그냥 맛이 없어 보이는 거고 저거 먹기 싫은 거예요 약간 냉탕 느낌이거든 그냥? 아 좀 싱겁겠다 근데 이거는 아휴 난 그릭노커트가 그리고 덜 녹아가지고 어 하필 또 퍼 먹는 느낌으로 아 근데 오히려 덜 녹은 게 좋을 수 있는 게 건져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럴 거 왜 너? 그니까 그래서 의문이야 나도 아니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맛이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이름을 그리스 라면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리스 음식 맛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 라면 저는 그리스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요거트라 요거트가 사실 뭐 치즈 이런 거랑 좀 사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트는 시큼하잖아요 치즈 넣으니까 라면에 치즈는 고소하잖아요 요거트는 시큼하고요 그치 시큼한 게 조금 더 있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음 근데 똠념도 약간 그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똠념궁 좋아하세요? 전 좋아요 똠념궁 난 태국 가서 먹었을 때 어? 인생 요리 찾았다 아 진짜 그 정도야? 응 다른 거 볼까요? 그쵸 근데 이 라면이 좀 비싸보이는데 이거 그 라면 아니야? 틈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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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난 안 먹어 어우 너무 싫어 전 심지어 똠념궁도 싫어해서 아까 다 드셨겠지? 와 간바스 알하이요 이거 굉장히 맛있죠 3만원 네? 3만원 깜바스 3만원 넘어갈게요 어? 버섯 버섯만 모였어 중식인데 중식? 동파요 아 버섯이 아니고 동 야매동파요 야 동파요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야매동파요 근데 진짜 정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수육 느낌으로 만든 거래 4만원 재료값 자체가 2만 8천원이래 어 그럼 4만원 4만원 이거 잘 꾸며서 하면 4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더게 잘랐다 4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근데 3시간 이상 걸린대 어 이거는 저는 4만원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제주 흑돼지 오겹살이 들어간 야매동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재료나 이런 정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4만원 정도 2만 8천원에 1만 2천 남기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맛이 동파요금 진짜 천차만별이라 맛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밑에 18만원 뭐야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다른 거네 아 5대 4만원이었어 아 그니까 그거 갖고 야 밑에 가격이 18만원이었어 어디 뭐지 이거 이거 18만원이야 하누스테이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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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당투 아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아 그러네 재료가 11만원 리버스 시어링이 뭐지 한우 툭불 8짜리래 아 비싼 거야 좋은 거야 저거 툭불에다가 8이면 저기 등급이 아 좋은 거야 꽤 좀 하하하하 균일하게 균일하게 잘 구웠잖아 저 정도면은 원래 비싼 거는 더 많이 남겨 먹어요 아 그래요 18만원 요거 요거 얼마일까요 뭐야 이게 호박 단호박 저거 같은데 단호박이 안에다 뭘 주입했나봐요 미니당 단호박 머리 쪼개고 살살 파는 다음에 오 맛있겠는데 이건 요리가 합리적인데 되게 잘했다 응 애초 요리 좀 하시네 그래 요것도 굶는 게 좋아요 어 요리 좀 하시는 분이네 저는 동파육은 가끔 먹을 것 같고 요거 단호박은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서 디저트 아 좋아요 스탱키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요건 맛있겠다 단호박만 하나 좀 주실래요? 어 이거는 잘 팔릴 것 같은데 5천원이면 어 이거 비주얼도 이쁘고 저건 괜찮네 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파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냉우동 나왔던 게 우리가 그때 냉우동 얘기했잖아 응 이게 냉우동 그래 야 이거는 그릇도 육우드도 아니야 이거? 아 아 그래 빨리 틀어봐 화나게 하지마 먹는 것 같다 제끼야 아니 그릇부터 다르잖아 봐봐 이렇게 이런 그릇에 써야 돼 잘했다 이거는 이런 그릇에 써야 된다고 이건 잘했다 이게 먹기도 없고 아 인정이다 8천원이래 야 니께 6천5백원 이게 주방에서 날 때 만들었던 거네 하는 데에서 파는 거네 파는 거 염두에 두고 만들어 그래 애초에 팔았던 거네 아니 왜 아마추어만 참가해야지 왜 프로가 와가지고 여기다 왜 물을 흘려 너도 프로야 왜 기를 죽이냐고 하지마 마 너도 나름 고심한 거잖아 그치 너는 글렀어 벌써 태도가 이게 재료 원가 2천5백원 아 그래? 많이 남는구나 아마 그 당시 재료 값으로 2,500원 나왔다는 건 대량 구매하고 뭐 식당이니까 그런 여건이 있었을 거야 근데 슬픈 얘기가 있어 아 출시도 되기 전에 머리를 맞대서 여름 신메뉴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 나는 저거 8천원이면 꽤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은데 맛이 내가 예상하는 맛이라면 8천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야 근데 확실히 현역은 다르네 완전 다른 거야 사진부터가 그냥 느낌이 딱 봐도 그냥 우리가 보는 순간 와 이랬잖아 야 아이템 해봐 니꺼 와봐 아이 왜그래 와봐 아이 참 참 죽기 아이 돌리면 얘기해 얼마라고 이게? 6천5백원? 돌렸어? 어 돌렸어 안심해 아 근데 그래도 8천원 좀 많이 남겨 먹는다 네? 8천원 좀 너무 원가가 2천5백원이니까 인건비랑 뭐 붙이고 하면은 7천원도 되겠다 그러니까 재료가 대주복이 굽고 그러니까 7천원이면 되겠다 7천원 달걀 노른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도 하고 이쁘게 노른자들이 싹 이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인건비랑 가게세 뭐 이것만 원래 먹는 음식이 원가가 엄청 낮을 거야 원래는 그래요 원래 그래 그냥 그러면 여기다 한 붙이면 한 7천원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니께 얼마라고? 니께 6.. 야 아직 안 돌렸어 아니 니께 6천5백원인데 이걸 7천원에 팔라고? 이게 6천5백원이야 아 돌렸어 바꿨어 바꿨어 바꿨어? 6천원이면 너무 싼데? 야 이거 완전 맛있겠다 고기조림 고기조림 고조 고조 6천5백원 고조는 그리고 고등어는 기본적으로 야 저거 이거랑 비교하니까 너무 혜자다 아잇 손가락 분질러버려 아잇 맛있겠다 뭐야 이건 아 이제 시작이구나 러블반 장점수성한 오 오 오 비주얼이 벌써 시즈닝 오 오 오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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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품을 좀 볼까요 밑으로 끝이에요 이게? 밑에 뭐 있겠지 더 있겠지 굉장히 촉촉하겠는데 아 아 근데 저는 한 번쯤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먹고 이거 가격 자체는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 아까 아까 그 요만한 수육이 만 얼마였어요 만천원인가 14,000원 그러면 2만원이면은 양 자체는 이게 더 많죠 그래도 많고 사이드가 없긴 한데 이것도 시즈닝이니까 배달로 먹으면 좀 맛이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싼데? 저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혜자라는 얘기가 많고 이거는 한 20분까지만 하죠 네 오 치케맨 치케맨 치케맨이 뭐야 담가서 즉셔 먹는 거 적셔 먹는 거 그 소바처럼 메밀소바처럼 일본 음식이구나 싫어 단거 먹고 이런 거 싫어 일본 음식은 별로 좋아 샤부샤부만 좋아합니다 단가 먹는 거 샤부샤부 소고기 샤부샤부 야 찰슈 이거 손 많이 가는데 만드는데 찰슈 달걀까지 만들었어 달걀에다 저거 김도 꽂았네 하나씩 담가 먹는 거야 면도 담가 먹고 적당히 샤부샤부 느낌으로 근데 이걸 여따 부워먹어도 돼 사실 샤부샤부보단 메밀소바 메밀소바 국물에 여따 비벼서 섞어 먹어도 돼 다치 치케맨? 치케맨? 뭐 이런 느낌 일본 감성 나니? 뭐 이런 느낌 11,000원이면 괜찮은거요? 이게 음식점에서 팔아서 보장된 맛이면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린 모르잖아 에메추어가 만든거잖아 에메추어가 만든거 같은 가격에 한다는거? 괜찮은? 자 다음 햄버거 어? 한벅? 와아 이건 뭐야? 치즈가 이렇게 됐어? 어 치즈 약간 임실치즈 구운 느낌인데? 왜요? 아니 위에 봐봐요 와 이거 왜 한거에요? 맛있어보이잖아 떡 봐도 맛있어보이잖아 나랑 다르구나 이제 알아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와 마우스가 가기만 해 나 고개 돌릴거야 나 못참아 어 이렇게 해서 어 햄버거 어? 이거 집에서 만드는 햄버거 완성되니까 야 이거 괜찮다 야 이거 종수 얼굴 같아 머리 스타일 머리가 위에 이거 종수함바그라고 종수함바그 뒤에 머리는 싸 싸 싸 얼마야? 3500원 싸다 에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야 이거는 먹지 3500원이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나 이거 4개 시켜먹는다 고기를 또 요거를 사는거에요? 자기가 하셨네 아아 사는거야 이게 다진걸 다져서 뭉쳤네 다진걸 팔지 그래서 이거 자기가 뭉친거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비주얼이 잘했구나 약간 어색했구나 아 근데 이거 패티맛이 좀 약간 텁텁할 수도 있겠다 왜 왜냐면 고기 다져서 하다보면 좀 비율 잘못 맞추면 이게 굉장히 맛없어요 동그랑댕 같은거 할때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파 비율들이 진짜 중요해 그게 그래서 시제품이 되게 중요한거야 아 이제 보니까 고기만 뭉친거 같아 요거는 소스랑 합친거 같아 이거 비율 맞추는게 굉장히 어려워 3500원이야 니꺼 얼마라고? 내꺼 6500원 6500원 종수필 바꿨어 손가락 뿜지를 수 있어요 6500원이고 3500원 아닌데 이게 나쁜게 아니고 봐봐요 아니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나쁜게 아니고 이게 잘한거야 얘를 칭찬해주면 돼 이걸 깔 필요는 없어 그건 나빠요 아니 깔잖아 본거야 그냥 너도 느끼라고 보기만해 보기만해 너도 좀 잘하라고 여러분들 이게 6500원이고요 이게 3500원인데 이걸 칭찬하는거지 칭찬해 잘한걸 칭찬해 잘한걸 기준으로 하면은 다 까여야 돼 사실은 안 듣기 퓨전 와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뭐야 리조 생쌀로 하는 리조 리조 생쌀로 하는 우유밥이야 근데 리조또로 안좋아 아니 저는 이건 양도 그렇고 들어간거에 비해서 스팸 베이컨이라서 값은 이렇게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리조또는 간하고 맛내는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너무 느끼하고 잘못하면 너무 밍밍하고 리조또 이건 진짜 이게 근데 좀 그리고 나는 이 저거 보니까 또 창작 아이템 생각났어 하지마 밀크쉐이크에 생쌀을 넣어가지고 그만해 밀크쉐이크 생쌀을 넣는다고? 밥도 아니고 생쌀로 이렇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밀크쉐이크 그러니까 건더기가 있는 밀크쉐이크 리조또의 그 느낌으로 그럼 이제 좀 먹는 맛이 나잖아 근데 생쌀이면 먹다가 목에 걸리거나 이로 씹었을 때 이 나갈 수 있어요 익히죠 그러니까 익힌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익히고 나서 이 밀크쉐이크에 넣는 거야 왜냐면 이게 베이스는 우유 크림 느낌이잖아 여기다 밥알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건 좀 애매할까? 밥알은 좀 점성이 좀 리조또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쉐이크 밥 쉐이크 밥 예 자 갑시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할까요? 와 대화 소중구이 와 와 수박주 와 이거 수박 안에 넣은 거야 술을? 수박 안에 파고 안에 파고 소주를 부어서 쟁여놓은 거예요 그러네 사이다랑 같이 섞어서 수박 향 첨가 느낌이에요 응 그치 그치 냉장고에 4시간 숙성시켰다 아 시원하겠다 아 맛있겠다 2만원 나도 얼음 넣었는데 왜 나한텐 그래 얼음만 넣으면 나는 돌 얼음 넣었는데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수박은 차가운 거에 차가운 거잖아 그치 그치 너는 뜨거운 거에 원래 뜨겁게 먹는 음식이야 새로운 길을 걸으면 원래 그렇지 맞아 아 잠깐만 근데 왜 2만원이에요? 수박 안에 건 안 줘? 음 수박 안에 다 파내고 소주만 부었는데 왜 2만원이나 받아? 음 안에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락앤락통에 넣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가가 수박이 2만원이 되니까 약간 고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반 정도 주자 자기 고생 값을 많이 책정한 거 같아요 고생을 많이 안 하셔서 오케이 요거는 이제 15,000원 어 쉬운 요리라는데 많아죠 아 찜이구나 그리고 이거 은근히 소금 값이 많이 들어 소금도 굵은 소금 써야 되고 야 찜 느낌으로 하는구나 왜 깔려있냐고 수박을 또 파내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맞아 수갑도 파는 거 힘들고 힘듭니다 저거 그러니까 어? 먹는 방법? 아 맞아 이거 이야 이거 그거 같아 무슨 공포영화에서 프레임 단위로 귀신 나오는 거 느낌이야 뭔지 알지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왜 이러는 거야 뭐다가 갑자기 귀신 살짝 나갔다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느낌이야 너 지금 점프스퀘어 아 이거 빨대 꽂아가지고 재밌다 이런 거 인싸들이 딱 좋아하는 거 TV에서 나 누가 해주는 거 봤는데 병뚜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다 여보 아까 그 수박으로 아 탕거로 만드는 거야 수박화채는 탕거로 화채하면 맛있지 화채는 맛있지 이것도 또 돈 받을 거 아니야 이것도 화채는 맛있지 6,000원 1인분 6,000원 뭘 넣은 거야 수박 사이다랑 뭐 그냥 후르츠 후르츠 좀 너무 난데 그리치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약간 손재주가 있는 분 같다 약간 이런 게 미적 감각 여유가 좀 느껴져 밸런스가 있네 많이 해서 이게 툭툭툭인데 익숙해 뭔가 근데 새우가 왜 이렇게 하얗냐 사진을 약간 하얗게 하얗게 한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패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시네 익숙한 느낌의 것들을 이런 것도 봐봐 이거 뭐야 실패할 수 없는 느낌이잖아 이쁘게 만든다 바베큐하고 남은 야채랑 고기 넣고 이거 5,000원 1인분 5,000원 오우 5개 양이라고? 그러면 2인분인가? 25,000원 이거 25,000원 아 5개니까 1인분 5,000원 5,000원 라면 5,000원인데? 라면 한 사람도 한 개 먹나? 이건 6,500원 이거는 치즈버터 새우고이 보니까 약간 익숙한 음식들을 많이 하셨네 우리가 알만한 느낌들 그래요 요리를 잘하는 시청자가 괜찮네 좀 하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뭐라 할 말 했네 그래 근데 보면은 자 봐봐요 뭘 봐봐요 네 음식 잘 아 거의 끝났구나 거의 다 봤어 뭘 봐 아 엄청 많이 남았구나 엄청 많이 남았어 다 볼 수는 없어 아 음식 잘하시는 게 많이 있네 그러면 하나만 더 보죠 3페이지의 위에서 네 번째 거 하나만 더 보죠 여러 가지 많아 3페이지가요? 네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거 열정을 잃은 아이의 나이는 왜 이게 하필이 오늘 뭐 작두 타는데요 오 뭐죠? 한 번 눌러볼까요? 열정을 잃은 아이의 나이는 어렸을 때 남친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 나의 에너지는 누워서 침천맨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와 근데 김밥 미쳤다 사랑은 어디여서 남은 건 내 침천맨에 대한 기대 뿐 와 김밥이 재료 손질 진짜 어렵거든 김밥이 진짜 손말이 가는 건데 얼마예요? 맛있겠다 만원 만원? 두 줄 두 줄이면 두 줄에 만원 그럼 오천원 한 줄에 오천원? 한 줄에 오천원 거의 그르다 김가논급으로 봤네요 다른 음식인가 보다 카레 카레 이야 재료실하게 들어갔네 이거요? 김장김치 아 김장김치가 하면 만원 이게 소량 생산이라 값이 좀 기대보다 좀 높은데 뭐 맛있을 것 같은데 만원이면은 아비꼬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건 이건 그르다 김가논하고 비슷하군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해서 막 20줄씩 팔면은 더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소량 생산이라 정성을 먹는거죠 그치 그치 아니 아비꼬도 정성 근데 봐봐요 올려보세요 이게 얼마라고요? 만원 한 줄에 좀 비싸죠 한 줄에 오천원 네 자 그르다 김가논 봐봐 그르다 김가논 나 옛날에서 옛날에 이거 많이 먹었어 비싸 이거 좀 비싸는데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기본은 이거 5천원 넘는다 5천원 넘는다 이거 5,100원 막 이렇다 가격이 안 나는데 맞아 이거 나도 매장가서 많이 먹었는데 신도림에 회사 다닐 때 벽에 온통 자기 재료들 어디서 갖고 공수했다 공수했다 이거 엄청 붙어 있어 그래서 그 느낌만으로 벌써 나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뭔지 알지 김도 그냥 김이 아니야 이게 5,700원이야 수익성 참치김빵 키토 이거 계란으로 한거죠 계란지단으로 진해진지단 살찌니까 이거 5,000원 이게 더 맛있어질 것 같은데 이거 5,700원 이거 5,300원 하나는 아니잖아 이게 응? 좋죠 그러니까 이게 한 줄 한 줄 이것도 한 줄에 두 줄에 2만원 아 두 줄에 1만원이니까 하나가 이제 굉장히 맛있을 수도 있어 아비꼬는 이제 48시간 숙성을 시켜 카레를 재료를 넣고 상하는 거 아니야? 숙성 안 상하게 안 상하게 근데 뭐 이것도 뭐 여자친구가 만약에 뭐 해줘 오 뭐 아비꼬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지 완전히 너무 소중한 카레이지 근데 나는 뭐 여자친구도 뭣도 아니니까 나는 아비꼬가 우리 여자친구는 아니니까 나 아비꼬가 낫다 이거지 남의 여자친구 삼분카레는 맛있어? 맛있어 아니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삼분카레 맛있어?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하자는 거지 냉정하게 생각 좀 해라 너도 냉정하게 좀 하나만 더 볼까? 너무 좀 아쉬운데? 아니 조회수 많은 거 볼까? 아 조회수? 아 좋다 양 조절 못하는 있어요 좋아요로 하자 좋아요? 조회수는 안되고 흔한 아싸 대학생의 도시락 메뉴 오 이렇게 된다 야 댓글도 40개 달렸어 뭐였지? 되게 이쁘게 오 잠깐만 큰 거 오나? 아니 큰 거 오나? 일본도시랍 그 알지 막 꾸며가지고 아 동거같아 4층 반압 도시락 그거 안에 막 얼굴 만들고 아 아기들 막 도시락 싸줄대 어 밑에 소세지로 문어 만들고 야 큰 거 온다 야 그건가? 과일 있고? 맞네 아 내가 봤어 지나가다 봤어 아 지나가다 이거 안봤으면 큰일날 뻔했다 치찬순으로 뭐라고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어 그래 아 의지게 잘하는데? 어 이거 게장 토끼잖아 이거 토끼 야 안에 밑에 게장 아니야? 게살? 뿌파풍거리 뿌파풍거리 게 내장인줄 알았어 맛있는 맛이 분말을 섞어서 크래미 크래미 크래미야 야매로 만든 12,000원 저거 눈 만드는데 힘들거야 요거는 코 눈잎 커터가 있대 동그란 거랑 이런 게 커터가 있나봐 해주는 거 그건 뭐지 와 혹시 이거 이거 동그란 거 튀김밥 먹밥이랑 딸기 참치만 하고 볶은 김치 오니게리 음 딸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잘랐다 자르는 그 도구가 있어 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꾹 눌렀다 그럼 꼬다리는 이렇게 해고 먹는 거야 내가? 그렇지 음 어 유부초밥이네? 이게 이름 내가 기억나 니라쿠마 유부초밥이야 아 야 니라쿠마 니라쿠마 알지? 어 그 철거에 나오는 게 캐릭터? 아니 캐릭터 그건 쿠마야 그건 그냥 쿠마 이거 그 느낌나게 야 야 오 이불 덮고 잔다 이불 덮고 자요 어 여기도 이렇게 다 꾸몄어요 다 먹는 거잖아 삐깨쭉 삐게삐게 삐깨쭉 도시락 이거 누구한테 해주시는 거지? 아싸 자기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아싸 대학생이라고 내가 봤을 때 좀 취미인 거 같아 어 약간 요런 쪽으로 하시는 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 와 이것도 그냥 비주얼이 어? 근데 저 삼겹살이 좀 많이 식은 거 같은데? 아 뭔가 저 양념한 거 아니야? 간장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성을 되게 되게 세세한 게 많이 들어가게끔 좀 한다 이런 걸 그러니까 디테일이 좋네 야 이건 와 샌드위치 단수 개그마요 단무지 참치마요 딸기잼 치즈 음 이야 되게 많이 만들었어 그러게? 이거는 다 또 껍데기 다 아 진짜 자기 도시락인가 봐 자기 도시락인가 봐 와 진짜 이걸 해갖고 드시는 거야 이렇게? 이모가 소풍 도시락 싸줘도 될까? 아 잘 만드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하시다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했어 지금 아싸 대학생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자기 도시락 이렇게 만들어 자 이거는 이제 하고 빵떡 만드는 사람 예쁘다 색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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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이거 상투과자라고 야 나 저거 밑에 거 저거 약간 뇌주름같이 된 거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 상투과자야 아 상투과자? 아 이거 이거 굉장히 달다? 말미자가 잘 아 그래? 아 이거 근데 생긴 다 다 달라? 너 니가 먹은 거 그걸 걸 걸? 뇌주름 아니야 이거 이거 되게 달아 뇌주름이랑 그래 니가 먹은 거는 아마 니가 먹은 건 아마 그걸 텐데 뭐야? 이름이 뭐더라? 아 그 이름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뭐 약간 그 쿠키 같은 거? 머랭 쿠키라서 그럴까? 이렇게 생겼는데 좀 약간 아 밤과자 같기도 했다 머랭 쿠키라서 그럴걸? 머랭 쿠키는 진짜 달고 아 머랭 그냥 요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냥 만든 것도 있는데 아 에그 따르트는 뭐 야 잘만두시네 그러게 에그 따르트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프로 아니야? 내가 보기엔 프로야 제가 제빵을 취미인데? 취미인데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취미지만 팔진 않지만 야 이거 오른쪽 아래 있고 굉장히 이쁘다 야 아 이거는 좀 고급지다 느낌이 색감이 되게 고급지다 이쁘게 안 나와서 줄인 거래 아 500원 셀 이런 거는 팔아도 되겠다 이건 좀 까맣다 원래 좀 약간 아 코코넛이 들어갔어 이런거? 이거 팔아도 되지 마들렌인데 좀 약간 까만 이유가 코코넛 넣어서 그런가봐 몰라? 750원? 왜 이렇게 싸? 아래꺼 아니야? 아래꺼 750원 아니야? 아냐 박리담에 박리담에 아 그렇구나 마들렌이구나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아래께 700원이고 아 그래? 근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 이것도 마들렌 되게 비싸거든 아 요게 치 요건 좀 비주얼이 좀 아 뭐야? 코코넛 있네 주먹밥 같다 이건 초코칩이어서 까맣고 타코야키 같기도 하다 식빵을 하신거야? 아니 이거 아마추어가 아닌거 같아 케이크? 제빵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제빵을 하시는 분이네 제빵 중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거는 상당히 상위 클래스 아니야? 떡도 하시고 이런거 보니까 이쪽으로 밀가루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하시는 분이시네 이거 그렇죠 쥬프론데 쥬프롯데 쥬프롯? 떡티쉬 떡티쉬 네 떡티쉬 돼지봐 돼지봐 돼지떡바래 아 떡바야? 야 돼지바떡 돼지바떡 돼지바떡이래 와 씨 이건 좀 비주얼 좋다 이건 또 뭐야 몰라 아니 뭐 뭐야 아니 미쳤어 이거봐 아니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같다 이거 파는 것 같다 엉허씨 뒤로가기 잘못 눌렀어요 뒤로가기 거짓말하지마요 지금 공포영화에요? 한 번씩 이렇게 김밥 프레임 사이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이쁘다 아 이쁘다 근데 이거 뭐야 색? 무슨 그 뭐지? 그 한번만 더 해 그냥 그 치킨집 까마 그 뭐지? 마른안주통 같다 구절판 구절판 되게 이쁘다 마른안주통 이거는 진짜 미술 그 김과자랑 아 미술작품 중에 스테인글라스 있잖아 그 교회 지붕에 있는 그런 느낌 나는데 스테인글라스 오 오 오 오 와 와 이거 뭐야 쌩 이건가? 와우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와우 키티 스티커로 붙였네 음식에다 탈락 이거는 먹는거겠지 오뎅으로 한거 합격 합격 아 이거는 인스타 감성으로 비싸게 팔아도 되겠다 이거 인스타용 인스타용 오 이건 재밌다 어 만원 손이 너무 많이 갔어 오 야 만원 괜찮은 것 같아 되게 디테일하게 적으셨네 와 진짜 잘 만들어셨다 아니 여기 침착맨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대신해 상세댁특 어 여자분들이시구나 능력자들이 진짜 많으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주꾸미 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야 뭐야 아 대생구 야 이름은 6천원이래 씨 나 먹을래 지금 여기 앞에 썼어 합류적인 가격으로 팬님들과 방장에게만 오 대생구 요거는 와 이거 이거 그거야 개국지? 아닌가? 아니 요거 그거잖아 뭐야 김치를 이렇게 말았잖아 아 그래? 김치마라탕? 김치말이 김치만두 김치만두 아 만두전골 아 이거는 파는 것 같다 이렇게 얇은 피로 김치만두로 아 사셔가지고 아닌가? 아 근데 이거 늠새가 만들었는데 늠새 안에 속 만드신 것 같은데 두부랑 해가지고 그치? 김치 아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김치로 싼건가? 어 저거 힘들텐데 김치로 쌌네 만두처럼 김치 소를 근데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싸? 그러니까 네말이 넓적한 김치에다 이렇게 이리와봐 아니 아니 너무 흥분돼있어 내가 일부 니가 흥분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너무 와 한두 번이어야지 몇 번을 하는거야 몇 번을 어차피 못 먹을건데 이거 몰입해가지고 먹고싶다 이러면은 잠깐잠깐 현실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입하면 하는거에요 몰입하면 오오 이거 맛있겠다 윙짱맛 1인 4천원 1인이면 한사람이 먹을만큼 먹는건가? 어 그렇지 나 오이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오이김치 굉장히 오이소박이 진짜 좋아하거든 아 맛있겠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대기라고 하신거 보니까 결혼한지 얼마 안되신 분이잖아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시면 와 가정이 화목하겠는걸 요리 잘하면 또 행복하거든 와 이거 그동안 만든거 찍어놓은거 와 이거는 뭐야 밀폐연합의 한국파냐 애호박파냐 어 그러네 야 이씨 이건 얼마에 파는게 좋을까요 만드셨나 야 어꼬놈이 얻기도 했어 아 동영상 해놓은걸 얼마에 파는게 좋을까 해서 올리신건가 엄청 많네 요리한걸로 많이 얻있네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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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봐도 그런 느낌 있잖아 무슨 느낌 안 먹어봤어도 이거 분명히 맛있을거 같은 느낌 전문맛인데? 해먹은건가? 그런가? 레시피 1분 뚝디님 뭐 레시피인거 같은데 아 이걸 따라한거야 음 되게 잘 따라했는데 그렇게? 맛있겠다 뚝딱이형 느낌있구요 야 뭐 계속 나와 야 물김치에 남았다고? 계속 나와 뭐 담고 뭐 만들고 야 이분은 요리 진짜 약간 잘하시네 결혼식 사진도 올리셨어 이 때 칭찬하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때 본인이 축하한다고 했나봐 이때 Hosp 축하해주는 드레스하게 기억납니다 병건씨 지인 결혼 아마 2년 안됐어요 오오오오sw 이게 안됐어 건덤 디 오리지널 어... 좋은거.perrol 뭐..몬스터 뭐.. 좋은거 많이 보시는 닥터 슬람프 아이 아aland 아辛苦 위에서 부터볼걸 거기에서부터 그니까 직검함 맨날 보여주고 아니 너무 잘하셨네 다들 끝났 끝났 이거를 플레이 seat 시기 거의 파는 느낌인데 비주얼이 미쳤다 이건 그냥 레스토란트 너무 잘 찍었다 넘기지마 니껄로 한번만 더 넘겨 저렇게 하라고 디플레이팅을 11,000원 그릇도 좀 바꾸고 11,000원 이거 6,500원 아니 그릇이 그릇 살게 6,500원 해도 돼? 맞는 그릇으로 하면 6,500원 돼? 아니 맛있어야지 근데 왜 그릇이라고 아니 그릇부터가 맛있어 맛있어 그릇부터가 글렀다고 한번 쭉 보자 정성이 있으니까 우와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 구슬 아이스크림 아니야? 애초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분야에 정말 파는 거 아니야? 다 달라 동작이 다 달라 동작이 다 달라 이거 약간 카톡 이모티콘 같다 아 이거는 이런 캐릭터가 있나? 아니 이거는 전문가들인데? 그냥 파는 거 같은데? 재밌다 이거 디자인 재밌다 이거 원래 있는 캐릭터인지 모르겠네 어드벤처 타임에 원래 있나봐 이 캐릭터 되게 잘 만들었다 아 이건 구데타마네 구데타마 이게 뭔데? 이거 계란 노랜자가 탈출했어 구데타마 아 구데타마 아 구데타마 구데타마 요거요 요거는 진짜 구데타마 아 구데타마가 뭐랭 진짜 구데타마야 저거 그쵸 너무 구데타마인데 그 김씨 김씨 일가 느낌이라 구데타니까 깜짝 놀라는 거 같은데? 아 아닌데요? 구데타마에요? 김씨 일가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김씨 일가 아니에요? 김씨가 뭐에요? 이씨에요? 아니 김씨 일가는 맞지 마세요 나 김씨에요 깜짝 놀라네 구데타랑은 상관없는 김씨인데요? 깜짝 놀라버리고 나도 김씨에요 야 야 요거 와 약간 폭력적이네 썰으니까 맛있다 예쁘다 예쁘다 썰으니까 예쁘다 와 김밥 이거 이쁘게 만드는 오 김밥죠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맛있지 김밥 약간 붙인거 김밥 붙이면 맛있는데 김밥을 사먹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사먹는 김밥은 약간 속이 쓰려서 자기가 김밥을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와 근데 재료준비부터 열줄쇄하는데 30분이면 굉장히 손이 빠르시는데 너무 많이 만드셨나봐 따다다다다다 진짜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나는 심심할 때 빵을 구워 이야 능력들이 많으시네 요즘에 진짜 빵 굽고 이런 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 이런 거 재밌.. 그래 야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M&MZ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모어 쿠키 이런 게 있나? 진짜 끝내요 이거 진짜 끝내요 요리사에서 살림나무로 전직했대 전직 요리사 전직 요리사 야 야 기대네 기대네 끈건다 끈건다 아이씨 우와 와 미쳤다 아니 미쳤잖아 이때려 잡을까? 잡을까? 아니 미쳤잖아 나 진정해 아직 때릴 정도는 아직 때릴 정도는 아니지 않아? 깜짝 놀랐어 아직 때릴 정도는 아니잖아 오징어치개인가요? 해물탕? 요리사 전직 요리사라고 했을 때 쫄았나? 아니 근데 사진이 잘 찍시네 잘 찍시네 맛있게 해물.. 짬뽕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 짬뽕은 맛있지 어? 아래아래 4인분 기준 2만원 야 밑에 뭐야 밑에 뭐야 사진을 잘 찍으시네 진짜 이게 인스타 감성이다 진짜 잘 찍으셨다 음..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4인분에 2만원? 아 왜이렇게 싸 안 팔거니까 가격을 매겼지만 이 가격을 장사한다 그러면 안하지 가다놓고 요리만 시키고 싶어요 제 아내가 지금 저를 그렇게 사용해주고 이러니까 결혼하시고 사랑받지 아 마카롱 실패하신건가? 나 몰라 마카롱 마카롱이 되게 단과자야 아니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마카롱 아 자기 손을 가린거 지운거 같은데? 손 아이가? 손 손도 나오기 싫은거 근데 뭐 씨 이게 낫지 아 이게 낫잖아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아니 맞는데 자랑 자랑이에요? 어? 아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이거 이거 나올 때까지 정말 한거에요? 빌드업 한거에요? 근데 이렇게 상을 많이 추첨을 많이 받았지? 그니까 좀 아쉬워하시는거지 다같이 이야 이쁘다 와 뭐냐 약간 호텔 느낌인데 호텔 조식 느낌인데 어 아니야 사진을 잘 찍었어 봐봐 어 레몬파운드 사온거 같아 레몬파운드 아이 사온거면 안 어울리시겠지 야 이거는 말이야 내 저 위에 레몬케이크는 진짜다 이건 진짜 이쁘다 요렇게 생긴 빵을 사서 위에 그 흰색만 끼얹고 넌 좀 사기라도 해라 이것도 이것도 넌 사라고 좀 냉파 싸도 사와 어디서 냉라면 이렇게 잘 만들리가 없는데 넌 사라고 좀 산게 분명해요 우와 이걸 만들었다고? 야 굉장히 굉장한데 이건 너무한데 산게 분명해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너도 말이 안 돼 이건 프로야 진짜 이거 프로다 이거 맞아 이거 프로야 이거 프로야 이게 이거 프로야 왜냐면 밑에 그리고 레시피는 영업비밀임대라고 써놨어 내가 그거 봤거든 긁어왔어 긁어왔어 인터넷에서 긁어왔어 넌 좀 긁어오라고 이게 만드는거지 긁어오라고 저렇게 빨리 긁어와 긁어왔지 난 솔직함으로 방송 이게 무조건 솔직함으로 방송을 하고 요리를 솔직함으로 만들지마 요리는 맛으로 만들어야지 뭔 솔직함이야 야 아 이거는 너무 대륭적인 비주얼이다 와 씨 맛있을 수 밖에 없는 얼큰짬뽕에 얼큰짬뽕에 와아 느낌있게 한다 느낌있게 해 느낌있게 해 와아 담윰새가 좋다 담윰새가 좋아 와아 굉장하다 와아 근데 이게 딱 니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아마추어가 딱 이런 좋아서 하는 느낌 어? 좋아서 하는 아마추어의 느낌이 나잖아 지금 딱 보면 요런 느낌 말이야 와 너무 이쁘다 어 2만원 후반대 근데 순서하면 깎아준대 와아 근데 왜이렇게 잘해? 프로같은데 굉장히 잘한다 프로같지? 자취요리 안돼 자취요리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 이거 진짜 마지막 토착웨구스트 가정식모음 스키야키 일본음실 와 이거 초밥을 만들었다고? 옆에 고양이 있다 괭이가 있네 초밥을 직접 진거야? 사진을 잘 찍었다 이 새우가 근데 일반인이 초밥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굉장한데? 저 고양이가 신스틸러네 빚으면 되죠 뭐 고양이가 신스틸러야 응 초밥을 저렇게 질 수있나? 고양이 주제 인간이 먹는 음식에 눈독을 들여?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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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징어순대 아니야 아바이순대 뭐야 함경도 오징어순대 오징어순대 아바이순대 지금 아바이라고 했어 진짜 그래 함경도식 아니 지금 반응하는게 굸대타마의 반응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바이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강원도 쪽에서도 먹어요 신호인가? 뭘 신호야 그냥 넘어가기 미안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보게 되네 너무 이쁘게 잘 챙기셨다 영양사에 코코넛 커리까지만 이게 뭐 이런 분들 어디 계시는거냐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겨고 냉라면 보고 뭐라 하실만 하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재밌게 봤고 이게 보기만 해도 참 힐링이 돼요 그렇죠? 다 못 봐서 좀 죄송하고 제가 뭐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런 것도 약간 분위기 타서 한거니까 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 음식보다 좀 못한 음식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없었어요 병건씨 지금 8시 48분 알겠습니다 자 8시 48분 우리 이제 또 마무리 지을 시간이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쉬워서 갈 생각 없어요? 그럼 남아서 하세요 혼자 그럴 수도 없죠 그거 줘봐요 사진 좀 짓게 다시 봐도 잘 그렸어 굉장히 잘 그렸어 이거 요것도 사진 하나 찍죠 아 이거 지워졌네 아 조은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니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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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꺼봉하게 있더라고 여기까지 그 이따가 방송하시잖아요 네 아 이따가 잊지 마시고 12시에 G 라이브에서 G 라이브 G 라이브에서 갤럭시 폴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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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드디어 써보는거다 폴드4 폴드4 지금 좀 써주세요 병원씨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친구 좋은거죠 자 노력해보겠습니다 아까 억지로 하진 말고 억지로 안할게요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되면 뭐 본인이 또 돈으로 쓰시면 되니까 근데 그냥 억지로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그냥 한번 시도는 그렇죠 시도는 해보되 억지로는 안할게요 그 관계자분하고 이제 안 본다고 생각할 정도 까지만 해 봐요 그럼 복습은 원래 안 보지 언제 봐봐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희 다음 일정 정하고 가야죠 정하고 가죠 정하고 가죠 아니요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Lenny 좋아주 traumat zeń 오늘이 15일이잖아요 9월 월요일이 12일인데 추석 연휴입니다 이때는 조금 그럴 것 같고 19일 어떠십니까? 19일이요? 돼요? 9.19? 돼요? 돼요? 9.19? 9.19? 돼요? 되네 안돼요 뭐 있어요? 가기 전에 좀 쉬어야 돼요 어디 가는데? 아아 아 안되겠네 제가 봤을 때는 9월은 건너뛰죠 아 그래도 그쵸 꼭 한 달만에 만날 아 그쵸 왜냐면 맞아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저도요 네 다음 10월? 10월 24일 10월 24일이요? 그럼 거의 좀 애매해 3달인데? 3달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이 8월이잖아요 엄청 많네 근데 2달이죠 얘가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쁘네 17일은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전날 뭘 하면 안돼 아 그러네 10월 26일에? 10월 26일에? 10월 26일에? 빨리하고 싶은 날 아니야 아니야 10월 26일에? 여유있게 해 여유있게 너 여유있게 해 나 여유있게 21일? 시 20일? 아니야 여유있게 24일에 24일에 이사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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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이 느낌이 월요일이 좋아 월요일날 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다른 날 쉬면 돼요 아니 금요일에 해 그럼 2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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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개인 방송을 쉬어야 하잖아요 뭐 어디서도 방송하면 되죠 21일 24일 21일? 아 21일 10월 21일 10월 21일 금요일 금요일 검은티 흰티 진철분 10월이니까 검은띠힌띠 10월이니까 아 검은띠힌띠 그걸로 하자 뭐 그 체스판 체스판 아 체스판 좋죠 10월이니까 그때 더우면 어떻게 10월인데 어떻게 더 약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기후변화로 탄소 배출 많이 이상기온 온난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일단 체스판 있고 안에 이거 받쳐입고 오세요 더우면 벗어내니까 반팔치는 아닌 것 같은데 10월이면 근데 여기는 또 열이 많이 나니까 반팔치도 괜찮으시지 그때 또 얘기하면 되니까 응 알았어 아니 또 춤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그러면은 반팔 흰 반팔띠? 아니 체스판 아니 체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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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트리오는 안가냐고 영태형네 거기는 지금 전화 한번 해봐요 영태형한테 네 방송중 아니야 지금 해요 괜찮아요 안 받겠지 뭐 일단 방송하는지 보고 방송을 켰어 지금 게임하고 있어 어 해 안 받는다며 안 받는다며 아니 해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경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방송하는 거 뻔진 않은데 경수야 방송중에 받으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잠깐 하는 거지 뭐 지금 광고 방송 중 아니잖아 그럼 네가 하세요 네가 제일 아니 내가 너무 뻔해 내가 너무 뻔하니까 네가 해야 의외성이 있어 아니 근데 여기 방송하는데 전화를 하고 그렇게까지 또 제가 또 뭐 어색해? 아 이번 기회에 가까워져 방송을 하는데 전화를 할 만큼 아니 이번 기회에 가까워져 아이 아냐 지금 하드한 시간 아니야 영태형 아니 그래도 방송 중에 전화를 이 정도 왜 샤이하지 갑자기 아니 얘기 논하고 하다 보면은 영태형 어색해요? 영태형이랑 어색해요? 어색해? 영태형이랑 어색해요? 되게 어색한 거 같은데 되게 어색한가봐 어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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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있을 때 좀 어색하더라고 네가 해봐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색한 거 좀 해봐요 나는 그 어색하고 아직 극복할 만큼 아니었어 네가 먼저 해보세요 당근 님은 이제 뭐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가족이랑은 다르죠 다름없다 다르긴 한데 다름없는 게 아니라 달라요 가족은 아닙니까 의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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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적도 하시고 전화 안받아요? 네 안받아요 지금 게임 안한다고?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하셨는데 또 얘기가 종순이 어색해 아 나 그런거잖아 아니 난 니들이 방송하고 있어도 전화 안하잖아 해도 되는데? 아 이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해도 돼 전화를 드리는 게 네? 해도 돼 전화를 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영태형이 싫지는 않은데 이벤트가 만들어지잖아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말이야 냉라면 6,500원에 먹고 그런 거 아니냐 내 말이야 냉라면은 좀 달라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눈이 내 번호뜨니 왜 안 받아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할 말 있으니 전화받아 니가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콕 줄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니 옆구리 콕 줄렀니 안 받나요 안 받나 안 받나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즐거웠고 재밌었고 10월에 또 보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또 우리 볼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 딱 갖추시면 야외에서 보면 좋은데 야외에서 보죠 야외에서 한번 봅시다 10월에 우리 단풍 구경 한번 가죠 설악산으로다가 운동회 3인 운동회 닥산 술래잡기 캠핑? 수건 돌리기 캠핑 갈래? 캠핑? 캠핑 가서 자고 오는 것까지는 좀 캠핑을 하고 밤에 오는 거야 불편한 것도 한번 언제까지 편한 세상에서 살 거예요? 살만해 나중에 아파트도 이 편한 세상으로 갈 거예요? 어? 저는 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조금이라도 불편하잖아요 네 계속 궁시렁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가고 아 근데 침창맨님은 평소에도 항상 궁시렁돼요 그거는 궁시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빙사는 일각을 본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계속 들어오니깐 상관없어요 저는 노래방에서 자는 workshop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 근데 저도 밖에서 자는 지금은 좀 좋지 않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갑자기 아 그러니까 가서 갔다가 밤에 오면 되잖아 아까아 캠핑 기분만 느끼고 왜 자꾸 밖에서 자고 싶어요? 아니 캠핑은 또 자는 맛이지 그래?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저녁을 끄면 그냥 에버랜드 가지 뭐 에버랜드 가서 그냥 놀이기구 사자 에버랜드 갈까요? 어 좋다 괜찮은데? 어 좋은데? 익스플레서 한 번 갔다 너 무거운 거 무서운 거 못 타잖아 아 잘 타 굉장히 잘 타 공포게임을 못 타는 거지 겁쟁인데 쟤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쫄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무서운 거 다 타 나는 공포게임을 못 타는 거지 놀이기구 익스트림 스포츠 와 잘합니다 그럼 그거 해 그럼 놀이기구 타고 다녀오세요 같이 가야지 인마 응? 나 언제 가? 아 우리 아래 있을게요 아래 있을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재미없어 재미없어? 한 명은 같이 타야지 셋 다 타셔도 없는데 나랑 한 명은 같이 타야 돼 아 거기 카메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종서 얼굴 허락 받으면 될걸?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이거? 사전에 협의하면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봐봐 네가 운영하는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괜히 떨어져서 사고 나면 책임져야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고 네가 연락하면 나 침착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아 침착맨입니다 나 침착맨인데 이렇게 하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어색해요? 촬영 좀 하겠습니다 어색해요? 나 침착맨인데 에버랜드랑 같은 계열사이지 삼성 그것도 찍고 막 어? 맞네 딱 이게 차이지 삼성 9 근데 에버랜드는 사실 컨텐츠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사람도 찍히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 프라이빗한 데 가야 돼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말고 패러글라이딩 어? 재밌겠다 말하셨어요? 어? 가자 패러글라이딩 전 타봤어요 패러글라이딩 나도 타봤어 재밌어요? 가까운 데 있어 어디서? 가평인가? 그쪽에서 타봤는데 이거 경기도 쪽에 있어 맞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차피 네 혼자 안 돼요 같이 타야 돼 그 잘못하면 죽는 거는 병권씨가 오늘 집에 가서 차 운전하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확률이에요? 그 정도보다 높을까요? 타시는 분 저는 아직 몰라서 모르는데 타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안전하대 근데 억지로 억지로 또 그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억지로 나는 권유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또 고성포츠 있어요? 아니요 그 어쩔테니가 아니고 그 제 목숨이 제 것만이 아닙니다 네 거에요 아내와 소영이랑 다 그렇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져 아니 어디 뭐 전쟁 나가요? 목이 빠져요 아니 그니까 우리가 뭐 전쟁통에 내보내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쟁통은 알지만 확률이 있다면 아니 뭐 우주로 나가요? 엑스트림 스포츠라면은 약간 내가 좀 뭐야 이건 신경을 써야 된다 아무래도 좀 약간 위험하잖아 스포츠가 약간 스포츠 위험한 스포츠 아 뭐 그렇긴 해 엑스포츠 아 그니까 알았어 그런 느낌 이거는 이거는 확실히 뭐 뭐 하자 안 하자 이전에 이게 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너나 보고 네 그러면은 가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2달 뒤 아 애 2달 뒤 뵙고 조마 relationships 또 뭐 이것저것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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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ment 이 땐 누구야? 저 머이큰형? 아, 직박이영니다. 직박이영이라고 말 안 했는데 난? 닦아도 알겠어. 이걸 어떻게 하는 걸 했지? 여기, 여기. 맞아,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엔딩 크레딧? 이거 알아 설정하면 돼? 설정을 한번 해야죠. 트윗가서 한번 하면 돼. 아, 홈페이지가 트윗가서? 나도 이거 여기 올 때마다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까먹어. 그럼 만약에 투네이션 후원은 여기 안 떠? 투네이션은 안 떠. 아, 투네이션도 떠? 투네이션은 왜 떠? 아, 투네이션은 안 떠. 투네이션은 안 떠. 구독은 떠. 구독 뜨고, 트윗으로 응원한 거 뜰 거야. 비트는? 비트도 떠. 비트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늘은 되게 일찍 끝나는 느낌이다? 아니야, 오래 했어. 9시야. 그러니까, 우리 8시간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양쪽으로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맞아. 너무 의식 아닌 의식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병건이도 따로 방송이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이상해요. 서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목금을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잠적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약간 좀, 야, 만화 찍고 좀 보고 사우나 몸 좀 지지고 그래. 아, 저 오늘 아침에 좀 상태가 좀 진짜 안 좋았어. 그래, 너 큰일 난다니까. 아, 지금 좀 약간 1만, 2,50억을 벌면 뭐해. 가족들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그냥, 2,50억 아니고요. 흑하우스 갔는데 내가 표정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아, 저 마이티 켜졌지. 응. 아, 뭐해. 나중에. 아, 건강해지면 끝이야. 근데 이제 얼렁뚱땅 상점이 그... 삼... 삼천조를 버는 거 알죠? 아... 매출이. 이상하네요. 아, 야. 근데 석천사님한테 잘 보여야겠는데? 응. 저도 요새 좀 재산을 풀어서 좀... 견전해졌어요. 그... 석천원수 그... 종수씨 왼쪽에 있는 건 종수씨 거잖아요. 서쪽에 있는 거. 근데 오른쪽도. 그래서 개방... 그때그때 언제 할 건지는 아침마다 종수씨가 정하잖아요. 석천원수. 근데 요새 사람들이 아, 이게 뒤와가지고 안와가지고 나중에 가을되면 또 먹고 날 때가 또 피큰고. 그렇죠. 여기다 다시 놓고 가자. 아, 제가 준 선물인데? 아, 잠깐 놓은 거예요. 이거 놓고 갈 거면 아까 엉덩이 맞으면 다시 놓고 가요. 아, 잠깐 놓은 거라고요. 여기다, 여기다.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유, 화면 내시게 하세요. 화면 왜 너무 하세요? 아니, 이거 보여드리려고. 아니,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챙겨놓은 거라고. 이게 이렇게. 이게 쓰레기통도 버려지니까. 쓰레기도 버려. 맞아. 가자. 가져가자. 아, 힘들다. 하나는 내 기억도 안 해? 네? 아, 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종수씨 거.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종수씨 거. 아니, 너 하세요. 왜 버려. 나,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나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아니, 혹시. 네, 이게. 30평도 안 돼요. 다음에 올 때는 매. 매 만들어보세요, 매. 매 만들어보세요. 매 만들어보세요. 매 만들어보세요. 신나게 준비해보세요. 블렌ondo. full of free